자 골라보세요 서리모험이라고 약간 빙하지대에서 하는게 있고 예? 어 바다에서 원피스같이 배타고 하는게 있고 아 배타고 그리고 계속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게 있어요 오 흥미로운데요? 그럼 약간 땅강아지같은거 만나고 네네 어때요? 이 세개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뭐.. 처음께 뭐였죠? 바다랑 땅이랑 하나는 얼음지대 하나는 바다 하나는 땅속으로 들어가기 아 얼음 땅 바다? 근데 저장고는 엔딩이 없이 계속 들어가는거래 그냥 기록 기록 세우기 아 그러면 그거는 빼죠 형님? 그럴까요? 엔딩이 있는걸로 왜냐면 언젠가는 듣게 되는데 그런 뭔가 안깨는 찝찝한 느낌이 들거 같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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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지 골드러쉬는? 골드러쉬? 안성맞춤 대결모드 대결모드? 우리끼리 싸우는건가? 어 그런가봐요 대결모드인가 봐 어어어? 어어어? 흠 흠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니까 어 싸우는건가 봐 어 트라켄? 일단 형님 그거 로아상점 다 사셨어요? 네 저 다 샀습니다 뭐뭐 사셨어요? 저 지금 28 남았거든요 저는 일단 영웅은 떠돌이 일꾼을 해금을 했어요 오 저도요 빨개 벗고 있길래 근데 얘 특징은 모든 능력치가 그냥 평균이야 전부 70이야 특징이 뭐든지 키울 수 있고 뭐든지 구릴 수도 있는 아 그러면 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약간 그 형님 와우 해보셨잖아요 와우의 성기사 같은 느낌이에요 천갑옷도 입찰하고 가죽도 입찰하고 판금 사슬 다 입찰하는 바퀴 같다고요? 네 싸움이 납니다 다 짓거라 그래요 그래서 전원 떠돌이 어때요? 아하 전원 떠돌이? 아하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전원 떠돌이 해서 그냥 자기 차례 오면 먹는거야? 아 모르지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우리의 어떤 인성을 시험해 볼 수 있겠지 아 돈이 안됩니다 치열하게 오늘 싸울 것 같은데요 떠돌이가 안됩니다 왜요? 아 해금을 안 하셨구나 모자랍니다 로어가 아이고 그럼 뭐 해금 하셨는데? 저 함정 전문가랑 약초상 약초상 좋대 약초상 여섯개 해금 다 돼있어요 지금 나와 뒤에 물음표 세개 있고 그래요? 네 저는 그래도 이거 해금했으니까 떠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가시죠 형님 떠돌이 하시면은 오늘 좀 약간 언쟁이 조금씩 있겠네요? 아 아니요 저 욕심 없습니다 아 저는 선생님들이 주는 거 있겠습니다 그냥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로어 따로 안 사고? 아 뭐 사고 오세요 로어 저는 대충 샀습니다 네 로어 상점이 해금이 안 돼있으면은 그 못사는 거 아시죠? 로어 아이템 다 풀어도 그쵸 저는 일단 해금 해놨어요 로어 상점을 로어 상점이 있어요? 로어 상점이 있어요? 네 작은 조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해금 해놨어요 작은 조우에 트레이너 친절한 야영기 파이프장애 여행중인 힐러 원시호크 아 이거 15원짜리 해금해야겠네요 해야지 저희가 이제 여기서 풀어놓은 아이템들을 살 수가 있고 응 형님이 하셨으면 제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셋 다 해야 된다고 또 채팅창에 누가 아 그래요? 셋 다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침착매님 해금 하셨어요? 그 돈 로어가 안 됩니다 14개 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차피 안 되네 타 팔려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되네 그러면은 다른 곳 다른 데 쓰세요 알겠습니다 형님이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걸로 네 그러면은 보자 지역 아래는 어때요? 특별한 상품과 막대한 물을 위해 치명적인 토너먼트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추가 경험치 주는 그 저거 브론즈 용도 있고 도박소굴 크라켄동굴 저희가 오늘 바다를 할 거면 바다 쪽 한번 해금할까요? 어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로이피스 한번 찍을까요? 바다 할까요? 땅할까요? 바다 바다 바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바다 쪽에서 크라켄 크라켄 등불을 할까? 아니면은 등대 둘 중 하나 하겠습니다 크라켄 등불 하죠 크라켄이 오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근데 크라켄은 또 잡는 맛도 있는데 어때요? 크라켄 지난번에 우리 옛날일때 잡지 않았나요? 한번? 한번 잡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청 센거 막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크라켄을 일단 크라켄 하나 하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시죠 강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네 온라인 코옵에서 게임 생성 모험은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난이도 장인 그리고 게임 이름은 신펄철 비밀번호는 네 1,2,3,4 로 하겠습니다 특별규칙 어? 이거 안걸리는게 낫겠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1,2,3,4? 네 1,2,3,4 1,2,3,4 방이 안 보이는데요? 아 있다 있다 네 왕인 괜찮겠어요? 장인 난이도? 아 장인 난이도 괜찮으세요? 장인 난이도? 이거 견습객으로 가면은 우리 깨도 깼다고 인정 못 받아요 예 장인 난이도 정돈 해줘야되요 그쵸 갑니다 네 장인이니까 와아 멋있어 나는 아 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탱커 해야돼 그 가운데가 탱커? 오케이 그때 제가 탱커를 할까요? 가운데 아니면은 다시 나가서 들어오세요 탱커 할 사람이 아 탱커 할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탱커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럼 침착맨님이 가운데로 가시겠어요? 가운데 탱커 하면은 양쪽에 맞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발을 걸면 맞는데 가운데가 스플래시를 많이 맞으니까 원거리가 있으면 너무 체력이 많이 달더라구요 조석이 어떻게 나갔냐 너? 그냥 방을 나갔어? 아니 X 누르잖아 위에 X같은거 없어? 그럼 누르면 나가자 나 있다 오케이 호민이 형님 떠들일꾼 하실거에요? 네 저 대장장이 하겠습니다 대장장이? 바다사나이 느낌으로 오 도발하면 스플래시 데미지가 맞긴 하는데 이게 보니까 가운데에 있으면 계속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맞아 도발 아니면 맞아 맞아 계속 옆에다가 저터지다가 정수가 그때 저터졌어 응 저터져가지고 그냥 도발 생각을 안하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가운데는 캡프 가는게 맞아 버츄얼 파이터의 그 제프리 같아 어 그러게 진짜 똑같은데요? 나는 그러면 Tay texto 사냥꾼 어때요 원거리 딜러 아 좋아 탱커에 원거리 딜러하고 호민이 형님이 또 이제 저거 뭐야 스캡인 Ев fla 요 어? 저 이거 샀습니다 어때요? 대가리 왜그래요? 대가리 왜그래? 대가리 카씨이 hallucination 멋있죠? 멋있죠? 어... 아 나도 조용없나 살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투청룡 이름 핵가를? 오... 저거 뭐... 흰색으로 흰색으로 백호 백호 개멋있음 오오... 저 딱딱춤 오... 깔맞춤 이름 이름 중요해 딱딱춤? 하하핳 딱딱춤이 뭐야? 제프리 펄펄 나 딱딱해 딱딱해 제프리 펄 나는 그럼? 어... 뭐하지? 나 딱딱춤 딱딱춤 나는... 옥냥수심이요? 아 그거 너무 그런데? 옥냥이 닮았다 아 너무 너무 퓨전 같잖아요 떼껄냥이 떼깔룩 사냥꾼? 떼껄냥? 떼껄냥 재미없는데? 재미없어? 하하핳 아 내가 이런 장룡쓸 수가 없어 재미... 재미야 우리가 다같이 지워줍시다 종수꺼 다 지워주세요 아 제가 약간 이런 센스가 없어가지고 어... 어... 기대한다 큰 거 온다잉 와... 작가 두명이 지어준다잉 어 이거는... 이건 떼껄냥으로 하면 안돼 어 이거... 저희 채팅창에 좋은 거 나왔는데 아 뭐죠? 인면수심 아니지 수면 인심이지 수면 인심이지 아 수면 인심이네? 아 수면 인심 수면 철심 수면 철... 수면 철심 어때? 수면 철심 수면 철심 짐승이 얼굴을 한... 종수의 마음 그러네... 다 있네 수면 철심 수면 철심 좋아 수면 철심 가져 수면 철심 어떻게 이렇게 치... 오케이 자 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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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시죠 자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친구가 수호의 숲 호수과에 목격되었습니다 지역 어부들이 놀라서 달아나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 자체가 걱정이 됩니다 크... 힐덼브란트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선실로 당신을 소환했습니다 어... 받아야 배경이 아... 아 좋습니다 또 오하튼이네요 아 튼튼합니다 아... 오하튼... 걱정하는 시민들이 해변에서 소음을 내며 악취를 풍기는 이상하게... 멀록이네 아... 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응 뭔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어... 멀록이네 아... 갑시다 갑시다 바로 조지로 가죠 조지죠 어... 저... 제 앞에서 대기할게요 네... 세프리펄 어... 어... 핵 직촌력 사용해서 이건 해야돼 이거 근데 별 차이 안나니까 그냥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Hay wore 예Hayou 근데 저 궁금한게 있구요 네 힐러 누가에요? 제가 해야죠 아? 후면형이 저는 뭐든지 할수있네요 저 lover 저high 전인associ자 저죠 근데 여기 0이잖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없어도 돼요? 지금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없어도 돼요 저기는 왜냐면 0레벨이라 되게 쉽습니다 우리도 0레벨인데요? 근데 무기가 생겼으니까 한번 할 수 있어요 깨고 있으세요 갑니다 장거리 확률이 있네 한영이 말 있어서 아 이게 잡고 갈걸 잡고 가고 이거 한번 찾는데 아 나 이거 안 했네요 죄송 제철인가요?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잊으셨나 본데 마을에서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맞아 아 안 했다 나 그거 지금 전쟁 도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상 일생명이 있고요 30골드가 있습니다 돈 해서 일단 저기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기 우리 담배도 사고 아 파이프도 사고 좋습니다 시내수염 사고 돈 하십쇼 아시잖아요 생명은 지금 되게 귀하지 않나요? 생명 준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한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뭐 추가하면 그냥 추가해지는 거예요? 추가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생명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추가된대요 여기로 가면 그냥 먹는 건가 봐 오 영웅석상 경험치를 줍니다 저는 시장에서 쇼핑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요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조금씩 없어 그럼 저는 영웅석상 제가 찍을게요 네 아 미친 아 좋아 왜 이렇게 쉬워 난 이도 왜 이렇게 쉬워 경의를 표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 확장팩으로 너무 단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 확장팩이 어렵다 그랬어요 맞아 집중력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저 어디로 가요? 그 위로 가서 쭈르면서 가죠 퀘스트한 위로 가야죠 멀록 잡아야죠 어 에너지 부스트 사냥꾼의 와우 투키죠 두 명이서 잡으세요 네 네 아예 저 그리고 그거 있어요 그 뭐지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네 조질까요? 네 조지세요 네 조지시죠 2대2 쉽죠? 2대2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빨개 먹고 있어서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일단은 어 방호도가 있네요 네네네 흑마옵사 잡을게요 흑마 흑마 1.4 합시다 아 샷 아 좋다 시원시원하다 예 우리가 너무 잘해졌나봐 아 아 너무 단련이 됐어 우리 너무 단련이 됐어 아 역시 고양이 날래 날래 방어구 관통 한번 해볼게요 크 아 뱀 특기가 있어요 네 아 예 뱀 뱀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공유경제 일단 공유경제 공유경제 넘길게요 아니 갈 수 있나 뭘로까지 조질까요? 바로? 둘이 한번 가볼까요? 어 조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얼거리 뭐야 끝났어?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이창 도움을 거기 financing 도움이 이창 오 침착맨님은 경험치 보너스 성수를 먹었네요 예 성적이 빠르겠네요 그쵸 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되죠? 수호에 숲에 있는 여관? 네 여관 이걸 찾아야되는 건가요? 오른쪽 아래에 여관이 아 저거? 그럼 저 아래로 가가지고 합류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오 가는길에 혹시 전사수인? 잡으세요 진 있어? 조폐기? 혹시? 에에에에에 둘 아냐? 괜찮아? 혼자 조폐다고? 둘이야 둘 둘인데? 혼자 경험치 손실 났다고 너무 욕심부리는거 아니에요? 그러게 포기 아니 당신은 어차피 경험치 저게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보다 빨리 찰 겁니다 여기 괜히 들렸다가 1 손해받습니다 오하튼에 들어가기 어 날래에에 날래다 날래 야 바로 들어갈까? 아니면 아 기다려야되겠지? 어딜요? 저 지금 여관까지 다이렉트 입성 가능한데 저 수인을 잡아야되거든요 오하튼 앞에 있는 수인 잡으세요 잡으세요 수인 잡으세요 왜냐면 그냥 잡으세요 1때리니까 1때리니까 됩니다 어 뭐야 어 소형 던전 갇혀버렸네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럼 동굴을 제가 지금 들어가면 우리를 소환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가요 그럼 우리는 0레벨이고 저기는 1레벨이거든요 해볼까요? 아니요 수인 잡는게 낫지 않을까? 수인 혼자 잡아야되는데 수인 한명 아니에요? 한마리? 한명이면 할만해 한마리야 한번 실력 좀 보여줘요 아니요 되겠냐 너? 아유 어 잠깐만 어? 빌어야되는거 아냐?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어? 잘못했다고 해야되는거 아냐? 오케이 오케이 대가리 DP 기절했고 어 근데 오히려 좋아 나 두톤 한꺼번에 돌아 어어? 나쁘지 않아 세대 맞으면 죽어 이제 내심 기대하는거 같은데요? 특주형? 특주형 왜 기대하는거 같지? 집중력 하나 쓸게요 오케이 뱀 뱀 넌 뒤졌다 어? 집중력 써야될거 같은데 안써도돼 안써도돼 어차피 2뎀이라 안써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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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죽여 봐봐 샷 고생하셨어요 어이구 야 좋다 야 좋다 근데 이건 제가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침착맨 주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갖고있다 저 주십시오 아 양손이야? 양손이야 양손 근데 양손이 좋을수도 있어 탱커라도 지금 제가 여관을 들어가면 싸워야됩니다 저는 여기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방패가 없어가지고 네 예 자 제 프리펄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석상 거쳐서 왔으면 그냥 빨리 오는거 아닙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거.. 그.. 몰랐어요 그런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직도 몰라 이거 어두운 동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0레벨이라 1레벨짜리 어두운 동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해 퀘스트를 깨고 어두운 동굴을 먹는게 여관까지 하고 파이프를 하나 사고 약초도 하나 사서 들어가죠 좋습니다 네 근데 파이프를 사고 약초를 사도 힐은 혼자 들어갑니다 왜냐 약초상의 특능 전체 회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 회복 템이 있어야 전체 회복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쭈영하고 수인잡기 어때요? 안되네 좋습니다 여관으로 소환해야되나? 여기도 밑에도 있잖아요 수인 여관으로 저쪽 소환이 되나? 종수가 안됩니다 소환은 안될걸요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잖아 다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게 그거 있지않나요? 호민이형이 어차피 지금 만능이잖아요 70초 아 그럼 돌아가야잖아 네 이게 능력치가 되게 높은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우리 높은게 한 70 좀 좀 넘는건데 그럼 호민이형이 네 약간 책을 사갖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도 되죠 제가 침착맨님 어디가요? 여관가야된데 어두운 동굴 밟아서 그냥 안들어가면 되잖아요 지나갈 수 있다던데 동굴도 그래? 너도 나 석상 지금 안지나갔다고 지랄했잖아 아 아니 뭐 지랄해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 그럼 넘어가주세요 넘어가주세요 아니 제가 여기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아 턴 너무 많이 날아가는데 그러네 이러면 안되는데 침착맨 더 버려야되 침착맨 또 올릴때까지 그러네요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니가 가까이이면 내가 소환할게 한번 해봐요 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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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올 수 있어? 하나 더 갈 수 있습니다 또 와 가까이 내가 조지자 조집시다 근데 그거 조여 철퇴 철퇴 조여 철퇴 아 철퇴 네네네 아유 참 딱딱충이한테 줘요 알겠습니다 근데 가까이 안가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 툭 장착하고 장착하고 근데 이거는 다 실패하면 깨집니다 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죠? 아 이거구나 제 캐릭터를 못 찾았어요 이게 뭔 소리죠? 찼습니다 갑니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1레벨이네 술 취한 해적 여기는 해적 전염법이야 썩어져 아 얘 쎄다 총수 체력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여기도 1레벨이야 그리고 총잡이부터 안 때리겠지 뭐 자 점사합시다 누구부터 잡을까요? 어차피 술 취한 해적을 먼저 잡을까요? 가운데 고 고 어 어? 명중들 왜 이래? 집중 아끼지 마세요 우리 죽습니다 잘못하면 집중 아끼지 마세요 하는데 집중 있는 사람 철미수신 밖에 없어 다 어딘가에 쓰고 왔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너무 안아낀거 아닙니까? 어차피 또 찹니다 자 스매시로 없애는데 근데 술 취한 해적을 종순씨가 할 수 있나요? 6땜이라 사 아 안된다 6땜이라 안됩니다 네 안됩니다 나이스 터뜨렸어요 총을 조심해 진짜 수박 쳐지는 소리 난다 오 좋아 오 예아 어? 광역 사망 형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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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부터 쳐 뱀 벌써 죽었다고? 쏘고 쏘고 벌써 죽었어? 다시 할까요? 부활을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뭐 첫 전투인데 이렇게 됐으면 크게 상관없는데 조수씨 네 크게 어필하세요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할까요?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어차피 같이 고려하는 생명이에요 제가 죽었다고 저만 보소고 하는게 이게 딱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그쵸? 그쵸 네 오랜만에 했으니까 네 일주일만 하다보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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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거는 그냥 지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무기 고장 났어 아 무기도 부서졌어 마치 무기도 부서졌어 거의 어 나 무기가 부서졌어 에 거의 그냥 내가 죽은거보다 무기 부서진게 더 커 제가 그냥 짐 두개 들고 하는 격이네요 사실 사실상 니 침착맨님이 헤매가지고 한턴 날렸잖아 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는 왜 두번씩 쏴? 계열받게 방해 방해됨 한 번은 장전일걸? 아 장전 은하 대분 나무 꼬충이 치du셨네요 çıkar 부러졌어요 아 왜 이렇게 못해 아 진짜 잠깐만 두 번 맞으면 전멸 엔딩이야 그러네요 너 여기서 못 죽이면 니가 죽어 짐창맨님 어디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이 자식 피할수도 있잖아요 피할수도 있지 아 예 장전 그리고 쏘고 장전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자 짐덩이들이랑 같이 못하겠다 작전 이제 아셨죠 즉시 즉시 장착 즉시 즉시 장착 아 낯받쳐 낯받쳐 아 낯받쳐 마시고 싶다 찡장맨님이 혼자 손손 드시고 오늘라고 우리가 죽은거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이기적인 플레이 우리 적응 다했죠? 적응 다했어 나 이제 알았어 적응 다했어 0레벨 파밍 잘해야 돼 처음에 버그 친구 할까요? 버그 같은데 나가 나가 다 나가 에이 적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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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만 잡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캐리 해드릴게요 응 저기라는 거에요 스쿼드 스트리밍 제가 신청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번 트라이 엔딩 보는거에요? 엔딩은 항상 봤죠 우리가 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로어 상점에서 제가 지금 이정도로 안될거 같아요 우리가 뭔가 더 구입을 해야될거 같아요 우리라뇨 종수야 호민이 형 그 빨개벗김에 날거죠? 네 빨리 벗기면 해야죠 아 그럴까요? 종수야 약초상 해라 알았어 내가 약초상 해라 약초상 해라 누군가는 존재해야 돼 리치킹처럼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면 뭔가 좀 있어보이는 스킨을 하나 장착하고 가겠습니다 약초킹 있어야 돼 약초킹 자 제가 만들겠습니다 온라인코어 게임 생성 깊은 곳으로 장인 이거 포기 못해 아까랑 똑같이 갑니다 장인이죠 무조건 만들었습니다 장인 안할거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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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마 장인보다 위에 한번 해볼까 아니 아 이거는 왜냐면 확장팩 전이니까 난이도가 좀 낮게 설정되죠 안나자 제가 약초킹합니다 저는 근본탱커 그리고 아까랑 이름 다르게 해야 돼요 아 당연하죠 맞아요 커스터마이저 숲의 정령에 원숭이요 수위 자연을 사랑하는 약초꾼 수위 신의 말씀 거지발사계 왜요 거지라 오시 거지에요 거지라 흐흫흫흫 됐다 자 클래스 정보 이름 잘 지으세요 아하하 이름 또 거지발사계 아 침창미님 재밌는거 짓겠지 나는 그냥 무난하게 가야겠다 얘 약간 그거 닮지 않았어 셀? 저 철계 담당 철계 담당 저 철계 담당 셀 닮았어 셀 셀 철계 담당 셀이야 셀 오 완전 셀 약초상인데 이름 셀 느낌 있어 그쵸 괜찮죠 약초상 대장장이 셀 철계 담당 거짓말 싸게 내가 철계 담당이야 자 이번엔 제대로 가보죠 자 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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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성소가 보였어요 우리 그러면은 돈 담당을 누가 합니까 약초꾼이죠 제가 부의 성소 한번 찍을까요 거짓말 싸이가 부의 성소를 찍을 순 없잖아요 제가 가는 길에 먼저 경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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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인프한테 붙어놓기 인프한테 붙어놓기 인프 10이 걸까요? 바로 전투 가능할 것 같은데요 1대1로 할 수는 없죠 아니 두 분이 합류 가능합니다 두 칸이랑 그렇죠 그렇죠 붙어놓으세요 가자 가자 노파도 있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노파 누가 담당할래 노파 저는 힐러니까 전투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농가세요 저는 힐하니까 노파 턴이 오기전에 잡을 수 있겠네요 오 한방에? 오오 여기서 끝내주시죠 노파 노파 좀 그런데 어쩔 수 없나 그 다음에 제가 인프 인프 한방 컷 가능합니다 인프 한방 컷 보여주십쇼 맞춰야 히야 개열받네 인프 스텝받는거 왜 이렇게 열받지 자 떼걸루 나갑니다 막타? 어? 피했다 한 대 더 맞아야겠는데? 한 대 더 맞아 병건이 오오 장난아니야 하나라도 멍져가지고 계속 또 치러맞아 생각보다 쎄다 형님 막타? 어어? 이건 좀 아니 원래 쟤 뭐야 메이웨터야 제가 막대출께요 아니 성 실패한 코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피합니다 응 일단 공유 와 영구증가 회피의 영구증가라 어? 이거요? 응 제 생각에는 이건 받는 사람이 마셔요 그냥 아 예 다 마시고 싶잖아요 그죠? 그건 맞죠 솔직히 맞죠 다 마시고 싶잖아요 히 말이 너무 웃긴다 아 이거 영구 영구네요 아 모르고 먹었다 마셔 마셔 나 주려고 했는데 아 잘못 눌렀다 어느 쪽으로 가 심창민님 잘못 눌렀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수인 우리 둘이 수인 수인 잡아 아 잘못 눌렀어 약 먹었으니까 약 먹었으니까 잘 싸우겠지 뭐 그러겠지 와 근데 초반 나는 약을 안 먹어서 약해 아 근데 내가 회피 먹으면 안 됐네 회피가 제일 약해서 거짓말 3개가 먹었어야 되는데 맞아 어쩔 수 없죠 실수를 눌렀으니까 실수를 눌렀으니까 실수를 눌렀으니까 이제 우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같은 팀이에요 서로 경쟁하는 거 견제하지 마세요 서로가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거발 거발 굿 제가 마을에서 퀘스트를 받아갈게요 그럼 어 좋은 생각입니다 퀘스트를 안 받았네요 좋다 어 아니면은 한 턴이 있으니까 쉬세요 아니야 뒤틀린 궁수 이거는 뒤틀린 궁수까지? 발 빠른 사람이 잡아야 돼요 거지 발사기 호민혁이 호민혁이 떠나기 그리고 퀘스트 제가 받아놓겠습니다 좋습니다 부해성소각이 생명 1 오 좋다 부해성소각이 어때요 어차피 가야되니까 확인 좋습니다 아 이게 난이도가 너무 쉽다 이거 확장팩이 아니다 그럼 제가 바로 밟으면 되겠네요 부해성소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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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지하네요 굉장히 이지하죠 제가 부해성소를 밟으면서 저 어부 저 춤추고 있는 킹받는 저 멀룩도 한 번 잡아놓을게요 아 좋다 좋다 시도해볼게요 이거는 형님 골드 한 번 먹어주십시오 12골드 먹어주십시오 요거는 그걸 집중을 쓸 수가 없네 없습니다 오 먹어주시죠 이 정도야는요 집중 둘과 아프겠는데요 형님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실력입니다 아 능력이 약간 부족하셨네 거짓말 싸게 넘기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우드모스크에 가서 퀘스트를 밟고 하나 둘 셋 넷 아 집중력을 하나 써서 저 멀룩까지 한번에 처리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죠 퀘스트 네 네 개좋은거 주는데요 철제 호일투구 주는데요 보라색 아 그래요? 제꺼네요 감사합니다 네 키세스? 네 키세스 저주 혼란 공포면 파티 플러스 1저항 감사합니다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아 두 분꺼 저는 어? 근데 부회성서 왜 이거 안 됐어요? 안 밟았어요? 아직 안 찍었으니까요 나 안 밟았구나 이렇게 밟고 오케이 생명력 1등 기자가 기도를 드리고 오케이 이제 돈은 다 제껍니다 예예 네 그 다음에 자 한번 집중력을 써서 멀룩을 밟고 오케이 멀룩이 쭈갈쭈갈거리고 열리죠 해적 여관 여관 가기 오케이 카밍을 좀 해야돼 네 가면서 강도 캠프 2레벨이다 세다 어쩐지 캠프 안되고요 야시장 쪽으로 가보죠 오케이 올라오십쇼 철계 담당 올라갑니다 철계 담당 올라오십쇼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저 원숭이 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위로 위에 중에서 원숭이 쪽으로 위에 두 명 있는 데로 갈까요? 그럼 저 여기로 갑니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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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저는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어 우리가 지금 잡을게 어차피 저 퀘스트는 2레벨이라 힘들 것 같거든요 강도 캠프는 어차피 가기가 어렵겠네요 쟤는 세 마리라 우리 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갈게요 네 야시장 열렸나요? 지금 낮이라서 안 열린 것 같습니다 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이제 네 수인 잡죠 위에 제가 혼자서 가면은 네 지금 호민 형님 혹시 그거 있나요? 뭐야 장거리 함유? 없네요 없어요 없어 없어 장거리 없는 거지 발사기는 스텝만 좋고 특능이 없어 얘도 없네 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지 발사기는 스텝만 높네요 네 스텝만 있어요 그럼 제가 근처에서 대기탈 거에요 아니면 여관을 가 있을까요? 여관 가면은 근데 안 되잖아요 아 맞네 제가 여기 앞에 있을게요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레벨 1까지는 모아야 될걸요? 알겠습니다 어? 깨매기 어 이따가 저거 잡을거야 다수의 깨매기이고 여기 강도가 합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저거는 죽어요 저거는 건들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쭈형이 시작하십시오 좋습니다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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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싸게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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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 오카이 오카이 오카 오카이 오카이 오와 오 Maryl 오카이 거짓말 싸게 ausge 거지말 Words 진짜 원신이야 원신 너무 너무 암안스러워 laughter 넣어 Console Wg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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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g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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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당인이지만 딜드함 근데 국건이는 언제 터지는거야? 랜덤 아니야? 아니 그 설명보면 나와요 언제 터지는지 어디에? 어디 설명? 그 스탯 조심해야지 없는데? 어디에? 탐험 중에 턴을 맞추면 무작위로 약초 하나를 먹을 수 있대 그러면 이거? 안정을 말하는거야? 어휴 썼는데? 어 맞아요 그게 방패를 장착하고 있을 때 다 막는 거 그게 안정 근데 왜 안정으로 안 떠? 아 안정이 있을 때 국건이가 터진다고? 근데 나 아까 시작할 때는 방패가 없었거든? 응 근데 나 이거 시작할 때는 방패가 있지? 아까도 있었어요 옷을 아까 양손으로 갈아 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그 넘기기 해야죠 돈? 네 20%입니다 있었다고? 오 좋네요 침착맨님 저 방패 주세요 아 오케이 네? 오 철퇴 저 철퇴 주세요 아 나왔다 벌써 나왔다 성기사 성기사 모드 방패는 없어도 돼요 그럼 저 네 이거 양손이에요 오카이 알겠습니다 오카이 그럼 방패 저 주세요 저 한 손이라 방패 들 수 있어요 오카이 이거 주기 네 일단 쭈형 졌습니다 네 아 쭈형이 아니구나 너구나 나 졌어? 셀 졌습니다 오케이 그럼 단순한 청쇄방패 쭈형 줬나? 장착 아 아니다 나 이거 양손이네 아이씨 또 본인이 끼세요 회피 5 붙은 방패예요 그러면은 회피탱으로 가요 회피탱 침착맨님이 일단 네 지금 저랑 호민이 형이랑 위에 전사 수윈 잡을까요? 그럼 돌려주세요 네 잡을 수 있습니다 방패 돌려주세요 단순한 이게 회피 아닌데 방어구 1인데 일단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회피 5 붙은 건 이미 장착하셨구나 응 자 오 뭐야 어엏 무조건 이득인데? 근데 이거는 집중 쓰는게 나을 것 같애 음 집중을 못 씁니다 그래요? 한 번 그냥胡 invisible 매력 어필 해 보시죠 응 제가 또 하트가 또 바운스 바운스하니까 근데 이거는 침착맨이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체력이 만땅이라 경험치 4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침착맨님은 체력도 찰수있고 하트도 높기때문에 침착맨님께 맞는것 같습니다 못싸우겠죠 형님? 3대2인데? 제가 아무래도 있어야겠죠? 제가 또 탱커기 때문에 제가 시험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거는 휴식 휴식 이거는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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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에 픽시까지 싸울거니까 네 가주고 즐거운날 가주고 내가 바로 싸워주고 바로 싸워 바로 싸워 나 왜이렇게 오늘 즐겁지? 오늘 너무 즐겁지마 여기서 레벨업을 못하겠네? 괜찮아요 다음에는 레벨업을 하면 되죠 오카이 오카이 뭐야 이거 보호됨 보호됨 나 위험한데 거짓발사개 어 형님 이거 위험한데요? 자 거짓발사개는 픽시를 한번에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픽시 한번에 보내기 아 뭘 막 벗습니다 2개 집중력 2개 거짓발사개 공격하나요? 뚝배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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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하나를 벗겨놓을게요 벗겨놔요 어떤걸 벗기는게 나을까요? 어떤걸 벗겨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이요 오른쪽 왼쪽이 나겠다 왜냐면 오른쪽은 오른쪽은 제가 벗기고 그 다음에 철계 담당이 한방에 못죽이거든요 왼쪽은 벗기고 철계 담당이 호민형이 한방씩 때리면 죽일수도 있어요 둘 다 한방컷이에요 다 맞추면 쓸게요 그리고 능력 둘 다 똑같애요 어차피 저 그냥 공격합니다 벗기세요 벗기세요 다 그냥 다 벗기라고요? 아니 아니 얘를 잡아야죠 얘를 잡고 어차피 쭈형 쭈형은 다 터져야 하잖아요 난 그래서 올인하려고 집중력 누굴 치든 잠깐만 내가 때리고 아 그러네 내가 벗겨야겠네 내가 벗겨야겠네 근데 벗기면 안되지 안되지 니가 지금 전사수인을 때리고 다음턴에 그 전사수인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호민형이 전사수인을 때려놔야 그 다음턴이 안들어오는거 아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어차피 쭈형이 때리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쭈형이 내가 이걸 이걸 때려놓으면 전사수인을 때려놓으면은 내가 못죽인단 말이야 그러면 쭈형은 이 풀 딜이 터질수도 있는데 아깝잖아 내가 벗겨놓고 확실히 잡아야되는거 아냐 확실히 잡을수가 있는게 거지발사기에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 완벽하게 끔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풀딜로 그러니까 내가 벗겨놓을게요 내가 안맞아야되는데 근데 아 나 범위공격있네 어 그럼 긁어버려 벗기고 저거하게 어? 나 왜 이걸로 때렸지? 나 범위가 당연히 터질거라고 생각하고 저걸 때렸지 나 범위가 당연히 터질거라고 생각하고 저걸 때렸지 아 그러면 왼쪽 저거 벗기지도 않았네 왼쪽 왼쪽 때리세요 왼쪽 왼쪽 때리세요 왼쪽 왼쪽 전 돌아옵니다 아 전부 성공해야지 터진대 광역이 아 제가 여기서 힐 한번 돌릴까요 좀 아깝나요 신의 수염이 어 저한테 써줄수 있어요? 쓰지마 왜냐면 호민이 형 공격 안하면 되잖아 제가 사실 그건 맞아 두분이서 한번 죽여보세요 맞아 이거 이거 만약에 제가 오른쪽 잘 벗겼었잖아요 네 턴 오기전에 죽였어요 맞아 스턴같은거 없어? 또 뺄게 그냥 뱀엠 아 뱀엠 이건 게임이야 이건 게임이야 똑같아 똑같아졌어 똑같아졌어 뱀엠 좋아 어우 너무 쉽다 그러면 약초 하나 주겠지 나 저거 능력있으니까 신의 수염 그리고 어차피 또 회복을 해야잖아 응 약초를 써서 회복하는거 아깝잖아 아깝지 오 오 호민이 형 안 때리길 바라고 바로 가자 또 바로 가자 그래 지력은 저 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형님? 아 맞아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아 성기사인줄 알고 하하하하 잘못 눌렀어요 아예예 아닙니다 죄송하긴요 형님께 제거고 제게 형님꺼죠 아하하하 넘기면 되잖아요 아이템이니까 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제가 또 약간 형님의 물품을 탐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느낌이 났네요 뭐 추할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호민 호민 형은 네 그냥 뭐 잘 해봐요 잘 버텨봐요 아니 마을 한번 들어갔다 하면 되지 않나 아니 캠프 까도 되구요 캠프보다는 마을가서 회복하고 오는게 캠프도 조금 아까운거 같아요 마을.. 근데 마을가다가 나 그거 인카운터 당할까봐 인카운터? 지나가다 만나면 그냥 뒤로 가면 돼요 그런건 밤에 많이 나오더라구 힐 할까요? 아니야 나 이거 아까워하지마 아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몸인데 아니 안.. 거지 발사기를 안 때리면 되잖아 적들이 아니야 거지 발사기는 때리고 싶게 생겼단 말이야 그것도 맞아 왜 때리고 싶은 캐릭을 해 하하하하 되게 무능한 캐릭이야 응 그럼 어쩔 수 없죠 그.. 야영 하나 깎아요 그냥 까요 하나 내꺼 깎게요 그리고 아니 근데 야영보다 그냥 갔다오시는게 더 괜찮지 않나? 야영.. 야영 가방 되게 귀한거 아냐? 야영이 오히려 들귀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면 약초가 전투중에 쓸 수 있고 야영은 그.. 타이밍이 보급이 가능해가지고 그.. 목숨보다 중요한건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텐트.. 텐트 쳐 그냥 그러면 쳐요 거짓 발사기 치세요 아니 그러면 저 밑에 강도 캠프를 잡으면서 텐트를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우리 못 이기나? 2레벨이라? 2레벨이라 좀 힘들거 같은데 조금 힘들거 같은데 어느쪽에다 칠까? 내 생각.. 텐트치고 여관 갑시다 저기 여기 왼쪽에 퀘스트 목표 그럼 여관 앞에다 칠게요 예예 아니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드스모크로 내려가요 다시 남하 여기 여기서 그냥 여관에서 힐하고 얘네 얘네 잡아 네 그러면 랩업 할거에요 아마 그죠 하겠죠 왜냐면 셀이 하나 올라갈거에요 랩업을 그죠 그럼 이제 1렙짜리가 하나 있잖아요 공포의 까마귀 무기를 기습으로 하나 잡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거죠 그래서 우드스모크 들려서 야영가방 까지 말고 왜냐면 어차피 내려.. 싸우려면 얘네를 잡아야돼 왜냐면은 이쪽으로 가면 얘네가 참견을 해요 강도캠프가 참견을 하지 기습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1렙을 만들어 놓고 셀을 가자 이거죠 근데 어차피 이쪽으로 갈거면 여기 마을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관을 이용하는거죠 그러면서 제가 뿌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해도 좋겠어요 아 좋네요 좋네요 그럼 저는 딱 여관을 그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딱 돼요 딱 된 딱호로 들어갈게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두개 잡고 오케이 좋다 턴 낭비가 아닙니다 네 뭐가 생겨.. 파이프 장인 파이프 업그레이드 저기서 싸면 더 싸지 않을까요? 더 쌉니다 더 쌉니다 좋습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돈 받아가세요 내꺼 어? 이미 왔습니다 늘음낭 싸 싸 칭창맨이 사도 되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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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요 신의 수염은 네가 사도 되잖아요 네 아 돈 아껴지 말고 다 사세요 일단 신의 수염 하나 샀고 춤추는 세기풀이나 뭐 단연초 이런건 필요 없겠죠? 단연초 같은 것도 좋아요 독성 중독 이런건 좀 아프거든요 파이프는 제가 사줄 수가 없는게 똥을 대신 싸달라는 거랑 비슷한 거라 그런 비유는 족절치 않지만 살 수 없는건 맞습니다 사서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프는 아 맞다 업그레이드죠 참 불초 같은건 비싸고 보라색 약초가 있고 단연초가 있는데 단연초 살게요 예예 칭창맨이 이제 신의 수염 같은거 이제 사주시면 됩니다 그럼 종수씨가 공금을 얼마 썼죠? 다 썼습니다 15원에 13원에 19원? 19원 썼다고 볼까 아니 13원 썼다고 보면 되겠 아니 23원 썼다고 보면 되겠죠 23원 공급을요? 공익을 위해 29원에 썼죠 전부 공익을 위해 산건데요 단연초는 그 공용 힐이 안돼요 공용 힐은 안되지만 니들 중독되면 그건 각자 구비하는거죠 단연초 같은거 칭창맨님 아니 왜냐면 아니 단연초는 개인 돈으로 사는거에요 왜냐면은 이게 단연초의 효과가 공용으로 안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먹어야 되는거에요 아니 칭창맨님 아니 그럴거면 아니 이게 사실 우리 팀이라고요 파티 몰라요? 아니니까 이거를 사서 네 니가 먹을거잖아요 어차피 아니 니가 먹을수도 공용에 도는 개념을 생각해보자고 공용에 도는 파이프랑 이 신의 수염에 한해서 맞는거에요 맞잖아요 아니면 저 야영 텐트까지지 근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파이프랑 상관이 없어서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단연초나 마녀의 뿔을 샀을 때 침창맨님이 돈에 걸려서 죽을라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내꺼니까 안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갈거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갈거면 그냥 공용에 돈이 없고 그냥 공산주의로 가는게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안 나눌거면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하는 쪽으로 가는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돼 그러니까 나는 개념으로 확실히 하자는거지 그럽시다 그러면 그냥 돈을 한 명이 다 몰아서 쓰고 독재체대 예 좋습니다 각자 비상금만 갖고 있고 아이템굽이나 어떤 이런 우리 돈은 모두의 돈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좋아 그렇게 갑시다 네 잠깐 휴식할게요 그럼 네 상스식으로 가 네 아니 그리고 이게 골드가 나중에 퍼센트가 많이 먹으면 템까지 먹으면 한 30-40%까지 뻥튀기가 되더라구요 아 네 돈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추고갑니다 네 추고하십쇼 좋습니다 이러면 쉬네수염 3개에요 줄네 넉넉해요 어 좋아요 근데 호민이형 여관가서 쉴 돈이 있어요? 있어요 딱 돼요 딱 된다고 합니다 5원 5원 좋습니다 우리가 한 20골드 이상씩은 약간 비상금으로 나중에 여의되면 농가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그냥 용돈처럼 네네 그럼 이 저 우드스모크 가고 왼쪽에서 파밍하면서 네 오케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해가 지면은 야시장도 열리는데 우린 돈이 없구나 돈이 없어요 거짓말색이에요 어 못 들어가네 이게 여기 집중력 하나 쓰시면 됩니다 형님 딱 하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서비스 여관 차고 깔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 하나밖에 없네 하나 더 있으면은 나 근데 혹시 기분 좋은 날 뜨지 않을까 둘 수 있어 안 떴어 안 기분 좋아 주식 우리 돈 3골드 남았네요 괜찮아요 강해졌어요 아 이게 하나만 더 떴으면 픽시 잡으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니까 그럼은 제가 하나 더 써서 침창민님이 집중력 2개 쓰면 되지 않나요? 중이 하나밖에 아 그러네 하나 더 쓸 수 있네 아니면 와보고 기분 좋은 날 뜰 수 있으니까 아 그때 써도 되는데 기분 좋은 날 뜨면은 왜 좋으냐면 우드스모크까지 가서 저 원숭이까지 되니까 어차피 써도 됩니다 아 오케오케오케 픽시 아니 근데 약초상의 특징이 끝날 때마다 무작위 약초 획득하다가 우리 아까 약초 받았어요? 그거는 랜덤으로 터집니다 아 잘 안 터져요 아 구리네 블랙홀이 더 좋네 하지만 그게 야무집니다 하나씩 터집니다 나 빨개 벗고 창 돌고 있으니까 진짜 이상하다 그건 그래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네 거진가 이러면은 두분이서 잡으세요 둘이서요? 스윙? 스윙 아 근데 발사기님이 혼자서 잡아도 되겠다 발사기님이 혼자서 잡았어요 아 혼자 혼자 잡아주세요 형님 보여 드릴까요 형님 아 근데 혼자 잡으면 니가 경험치를 먹어서 1렙이 돼야 되거든 형님 애써 치료하셨는데 죽겠는데요 가만있어봐 아 예예 가만있어 알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 고생하셨어 종수야 양말 베끼지마 양말 베끼지마 아 예예 치열 걸렸는데 형? 죽겠는데 아 전투 끝나면 없어지지 않아? 아 없어져 없어져 다시 씌워 다시 씌워 다시 씌워 오 좋다 좋다 조덕이 러브 지력이 올라가네 종수 거다 종수 주면 되겠다 받아서 일단은 갖고 있을게요 예 아니 호민이 형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뭘 먹어도 약간 저거예요 힘은 침착맨 지력은 져 나머지는 호민이 형 이렇게? 나머지 호민이 형 어 나는 어느 쪽으로 키울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예예 오히려 줘 민첩이나 나 약간 흉합체야 아 흉합체? 근데 이거 네 수인 흑마법사 를 네 너 혼자 좁힐 수 있겠지? 아이 나 좀 쎄 그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호민이 형 우드스모크 오셔야 될 것 같아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와야되지 않나요? 결국은 아 내 차례인가 아직? 네 우드드모크 가서 한번 더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잖아요 그쵸? 나 돈 좀 줄 수 있어요? 1원만? 아 저 드릴 수 있어요 아냐아냐아냐 내가 팔아서 할게요 아 예예예 내가 팔아서 할게요 방금 그 옷을 파는 건 아니죠? 아 아니고요 아 예예 억신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팔아? 아 아 네 네 아이템 창에서 팔아야 되는 거지? 방금 그 옷 안팔 아예 그 옷은 안팔 아 이거 좀 좋아보이는데 어? 어? 이거 파밍할때가 애매한데? 이거 파밍할때가 애매한데? 오우 꽉 채우셨네요 어 이거 카드 뭐야? 카드게임 어? 못참지 이거 침착맨이 재능이 제일 뛰어나 병건아 그 근데 그 간판하고 와 니가 가도 될 것 같은데? 어 니가 72라서 재능이 제일 뛰어나 근데 별 차이가 안나 아 아니네 내가 제일 높네 나는 58이고 호민영 70이고 알았어 그럼 나는 흥방업사 잡을까? 어 그럼 1렙 돼 그치 그럼 여기서 갈리는데 어 우리가 1렙이 한 명 보유 돼있고 0렙 0렙이잖아 어 그럼 저 여관으로 가가지고 그냥 뚫는게 있고 오른쪽으로 가서 파밍을 더해야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좀 약간 동선이 좀 안이뻐 근데 둘이 0렙이라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나 오른쪽 가도 될 것 같은데 아이 그럼요 형님 아 오른쪽 저 강도가 문제야 나 여기서 그리고 레벨업해서 저것도 찰거 그냥 집중력을 아껴야지 아 뱀 강도 위치가 너무 안좋아 그니까 막 먹으면서 파밍이 안되고 제가 다 참견을 하게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오 쇠기풀 오우 근데 아마 얘가 여기 둘러싸여있어 강.. 이게 최대 3명이 싸우잖아 응 그러면은 까마귀를 때리면 강도 빼고 나머지 3명이 올거라서 싸울만 해 강도는 이미 3명 완치 여기 파티가 맺어져있거든 아 그리고 아 그런가? 근데 이게 대표가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여기가 그리고 까마귀가 물이야 또 아 그러네 오 이거 이런거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골드 먹네 그리고 침착맨이 돈이 이 골드밖에 없으니까 재능도 뛰어나고 병건이가 오면 돈 좀 먹겠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 돈 주고 시작해 그리고 어때 좋은 생각이야 자 다 주고 이 골드 주고 시작하면 손에 없음 곰대가 여기로 가고 그렇지 돈을 내가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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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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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아아 좋아 좋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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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로 갈거죠 우리 갈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까마귀 근데 까마귀한테 닿을 수 있을까 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집중 쓰면 돼 집중 쓰면 돼 만약에 안되면 집중 두개 써야겠다 아 하나만 쓰면 되겠구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쓰고 그냥 바로 싸우죠 형님 그치 감독되고 다 오네 오케이 싸울만해 좋아요 제가 그러면 까마귀를 바로 보내고 아 굳건함 굳건함 그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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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꽤 센데요 그러면 수인 잡 수인을 하나 쳐 놓을게요 원빵 가능합니까 형님 원빵 가능합니다 오오오 55%야 55%면 됩니다 어림없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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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약초 지금 세개나 구개놔서 오오 두개 두구건 터졌어 두구건 두구건 그럼 제가 여기서 까마귀를 때릴까요? 잘 터지면 원빵이거든요 오케이 어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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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랑 쭈영이랑 같이 하나 잡을 수 있는데 쭈영이 하나로 되니까 수인을 제가 해 놓을게요 약탈자를 오른쪽 세거 세피 두구로 안되면 못잡는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번엔 할 수 있어요 이번엔 달라요 양념해놔 오른쪽 확실하게 둘이 잡는게 낫지않나? 혹시 모르니까 아 우리가 그 집중력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터지면 잡을수도 있고 그치 그치 오케이 오사아 좋았어 정권이 딜 세다 왜 이렇게 세냐 너 나 나는 대장장이니까 침울타 터졌어 침울타 터졌어 대장장이가 뭔데? 전사 어 그치 근데 딜이 그렇게 세 원래? 원래 전사 딜이 세 전사니까 아 맞다 최메수지님 네 로브 드릴게요 아 누더기 로브 누더기지만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숭이 하면서 갈까요? 아 좋죠 파밍하면서 갑시다 거기까지 너무 돌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네 올라가요? 얘네 그냥 때릴까요? 강도캠프 아니면은 다음에 여기 호빈이 형이 이제 턴 넘기시고 밑에 수인약탈자까지만 때리고 한 칸 올라와놓으면 강도캠프 그냥 잡아볼까요? 강도캠프가 2렙이고 저 여관이 1렙인데 2렙짜리 잡을 수 있을까? 픽시 하나 생겼다 못잡어 못잡어 이거 1렙 차이가 커 그런가? 일단은 밑에 수인약탈자 때릴까요? 네 이거 하면은 거짓발사기 형님 레벨업 할 수도 있어 나는 참여 못하니까 두 분이서 잡으시고 너 참여 못해? 아 그러네 그냥 잡아 잡고 아 이거는 잡밥이네 내가 경치가 조금 딸리네 피했다 맞았네 어느정돈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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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 안쓰고 막사칠게요 샷 뱀 뱀 뱀 레벨이 아직은 안오르네 아직은 안돼 그럼 밑에까지 가는 건 좀 멀지 않나요? 밑에까지 가는 건 좀 멀긴 해 그러면은 오른쪽에 강도캠프 2레벨을 우리 셋이 못 잡을까? 001이라 힘들까? 나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은 좀 그러면은 요거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1렙짜리 여기를 가야되는데 여관을 가야되잖아요 네 여기 아이고 여기를 가야되는데 가야되죠 여기를 가려면은 어차피 여기 찍고 다시 내려오면 동선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우측 하단을 잡고 내가 얘를 잡고 아니면 혹시 아무튼 여기는 가야될 것 같아요 가고 1렙 1렙 1렙이 되고 그러면 강도캠프 풀 딜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게 아닐까? 네 근데 어차피 여기 찍고 여기 가는거면은 응 괜찮을 듯 왜냐면은 지금 경험치가 쭈영이 3먹어야 되고 내가 9먹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편하게 오른쪽 아래 잡고 그리고 이게 밤되면 몹이 또 생긴다고 아 그럼 또 올라가는 길에 또 좀 긁어가고 그치 그치 그럼 제가 근처까지 여기까지 가 있겠습니까 요런데까지 가 있겠습니까 여기 그리고 하나 피던가 하죠 가방 하나 피던가 가방 하나 피던가 아 가방 불안하면 그럽시다 불안하면 킵시다 저 여기 쓰게요 어차피 다 닫니까 네 오 심해수 먹었어 찾았어 와아아아 뭐야 이거 약초찾는 그 패시브 기능이잖아 오오 개꿀 천종할때 주네 아 근데 여기 벌무리가 근데 여기 벌무리가 떠서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먹으면서 여기 들리면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오른쪽 가 가는게 맞겠죠 아니요 그럼 별로 가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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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력이 좀 날라니깐 나 그리고 집중력도 있어서 올라가면서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요 올라가요 강도캠프 묻지나니까 이렇게 가야지 오른쪽으로 이게 이게 맞겠죠 네 이게 픽시 잡으면서 내가 벌때 아이 그리고 또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꽤 가는거죠 어 그럼 내가 픽시를 잡을게요 어 혼자서 좋아 경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근데 나 픽시랑 나 너무 상성 안좋은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 도망가는거 없네 도망가는거 없네 그 개같은거 있었는데 원래 그 뭐지 그 멀룩 같은거 어 그거 아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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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만치 않다 야 너 죽겠어 어어? 도망가야될거야 너 한방에 못잡은거 아냐 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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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종수야 종수야 네 오후 종수 움 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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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ział 넌 오와튼 가가지고 쉬어 쉬어 아니 그냥 쉬어 오와튼 못가 왜 못가 아 뒤로 가야되네 아 밑으로 이리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야되네 여기다가 야영가방 내가 피는거 어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체력이 많아 도망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 도망치는 것도 용기야 나 그러면은 철면수신유하고 오른쪽 아래 파밍 할까 그냥 좋은 생각인거 같아요 형님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좋다 오른쪽 하세요 그럼 거지 발사기에 1렙 되어있고 그죠? 응 1렙 만들어 놓고 딱 때리고 자 형님이 한방에 혹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도 좋아요 한방에 잡을 수 있는데 55%에요 모험해봐 한번 해보시죠 형님 어차피 뭐 쟤네 토하니까 어 림업굿인데? 어 림업굿 오우 어 림업굿 울리고 아 좋아 장인은 해야돼 무서워 얘네들 그러니까 0렙도 이래 0렙도 우리가 장인 난이도라 0렙도 뱀 치명타 미쳤다 미쳤다 나도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형님 야 개쎄네 어 경민이 형 레버 근데 나 이거 9렙을 9렙을 어디서 찾아오지 오우 벙개지팡이 오우 벙개지팡이 어때요 필요하세요? 아 그럼 형님 저 지능캡니다 아 맞다 맞다 감전 있어 벙개지팡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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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 계상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어둠의 카니발에서 도박을 형님 하실래요? 도박 한번 해야죠 우리 행운이 좀 아 형님 행운 50이네 나 9렙을 어디서 채우지? 어 행운 행운은 또 70이 아니네 또 응 저는 그럼 안 하겠습니다 일로 올라가서 병건이가 체력회복해오면 올라가면서 잡고 가죠 저도 그냥 올라갈게요 저 돈도 없고 어 늑대 좋다 가는 길에 좋아 그럼 나는 회복해 회복 회복하고 오면 늑대 때리면 저 위에 벌이랑 수인 같이 올 듯 오케이 푹 쉬고 와 일정 수준 회복 힐러는 모두 회복 모두 회복 아니면 일정 수준 회복 요거 낚이네 어? 잡아야겠는데 이거 잡을게요 거의 뭐지 아 네? 아 저거 병건아 너 템 팔 거 있냐? 나 방패 하나 했어 나 방패 하나 했어 나 방패 하나 했어 신혜수염 하나 사올래? 구골드인데? 날았어 어우 열받네 얘네 아 나 중독됐어 열받네 은근히 얘네가 속도가 높은데요 다 근데 한방에 하나컷이야 다 지금 보면은 공격력이 와 개멋이네 이거 이건 뭐야? 장벽 마법저항 증가구 이거는 딜 다 단연초 좀 샷! 아 단연초 알겠습니다 이거 독은 이거 싸움 끝나도 남아있죠 아이고 어 나도 걸렸네 그러면 본인한테 쓰셔야겠네 어 아니요 형님 저희는 팀이니까 아니에요 피도 지금 적으신데 이야 피가 없네요 은둔초 약초류는 오 저항영구증가 이거는 제가 제가 바로 먹겠습니다 네 오오 아니면은 늑대를 늑대를 한번 싸워야잖아 어 이 앞에다 그냥 까 야영가방 하나 아 그래 내가 까 그냥 내가 깔게요 깔게요 조금 아깝긴 한데 둘은 체력이 많아서 아 나 때문에 쓰기 아까운데 쟤가 야영가방 오세요 알겠습니다 야영가방 들어갈테니까 침착맨님이 그러면은 돈 있으세요 팔거 하나 그래서 제가 사오고 그 얼룩 10위까지 걸 수 있으면 걸게요 좋습니다 형님 우리 이거 단연초 한번 아낄까요? 아껴요 이거 3턴이면 없어진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텐트도 있고 그쵸 나중에 심각한 독 걸렸을 때 어 중첩됐을 때 응 야 우리 신의 수염 이러면 다 듣기네요 근데 나 안돼 죽을 수가 없네 이제 응? 뭐가 안돼? 병건이 너도 와서 그 집중력 쓰고 와서 아 뭐 안되나? 되지 응 쉬어 여기서 쉬면 집중력 회복돼 응 그러니까 나 바로 늑대를 칠려고 했는데 안돼 내가 칠게 지금 친다 네 형님 그러면 물음표도 같이 오네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얼룩늑대 뭐야 이거 집중력을 소모시켰네 이 새끼들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영 가방 쓸 수 있어 야영 가방 있어 오히려 좋아 좋아 그리고 우리 약초 약초 준대 많아요 제가 막타 칠까요 저친구 예 네 잘 피합니다 근데 저친구 감자 나이씨 뚜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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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샷 샷 어어 좋아 탱커 침이 오히려 좋아 감히 우리 병건을 때려 아 어 안 빗나가네요 형님 네 거지 발사기 같네요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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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장이 딜이 쏠쏠한데 오케이 세기풀 사용하면 이동 증가 바로 획득 약초상 진짜 좋다 약초상 진짜 좋다 들어가셔 다시 쉬기 집중력 회복하기 명상하기 아 병건이가 조금만 더 저거였으면은 1렘만 됐으면 저거 어 어 유령을 잡고 갑시다 아 재밌겠다 유령 잡다 유령 잡고 나 업하고 어 여관가기 좋아 아니 바로 강도잡기 1렘높은데 그냥 안될까 신의수염 여관가기 여관가기 신의수염 5갠데 우리 무서운 와인 템이 안좋아 템이 아 아 아 연약해졌어 나 저주 받았어 미친 아 홍력 연약해 연약해지고 용서 못해 이 자식 어차피 옆에 캠프 있으니까 무조건 뺨이야 자 저주가 저주가 좀 까다롭네 전격 폭발 좋다 경험치 먹고 아무것도 안주네 거진가 아 강도캠프 잡고싶다 근데 우리 너무 연약하고 중독됐어 내가 조금 남았어 경치가 근데 여기서 시간 너무 끌면 우리 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제 저 여기서 올라오고 있어요 홍수 수치가 나는 오히려 여기를 가 그냥 뭐 내려오는 길에 생길 거 아니야 잡으면서 강도캠프로 가 이제 퀘스트 깨러 갑시다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셀은 회복하고 자 그리고 지금 셀님이 회복하셔도 되고 야시장 들어가셔도 제가 야시장 들어가서 가벼운 단검이 좀 탐나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린 공산주의니까 이제 회님들의 어떤 그 결제를 맞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23골드인데 매우 좋아보여 한 손 그러면 단검이요? 네 지능검이네요 지능검인데 크리티컬에 영혼에 대한 데미지에 속도도 붙어있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블린 활도 좋은 거 같아요 아 고블린알도 형님이 이제 그러면 네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저주에 걸려서 이제 힘을 포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민첩이나 지능이나 그쪽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심창민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집중을 굳이 쓰기보다는 그냥 가서 다음에 사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러셔도 되죠 어 뭐야 어? 이거는 우리 체력 높은 침창민님이 담당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재수없으면 중독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장비도 좋은데 연구 능력 증가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매우 좋죠 나는 이미 중독이니까 도전 침창민님이 형 도전한다고요? 아니아니아니 아이템밖에 아니아니아니 벽관이가 5% 해야돼 예예 이거는 나무꾼이 해야될거 어디있지? 간다이 가자 오케이 어 좋아 죽음을 변할 수 있는데 야 첨보야 첨보 어 두개나? 어? 하나 줍니다 누구있어? 옆에 어 그리고 시내 수염도 지금 놔줘 내가 힐 우리 낭낭하게 해줄게 좋아 총수도 하나 줄게 버섯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돈줄테니까 니가 지금 저거 들어가 알았어 좋아 도달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을 침창민님한테 어떻게 해주냐 돈을 클릭하세요 돈을 클릭하세요 돈을 클릭하면 됩니다 50이면 충분해요? 50이면은 아까 얘기한 템 두개 사고 남을거에요 단검하고 가벼운 단검하고 고블린 활 사시면 돼요 응 샤먼 모자도 살 수 있으면 좋고 뭐 뭐랑 뭐? 활 고블린 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검 가벼운 단검 가벼운 단검? 응 가벼운 단검은 지능으로 치는 거라서 응 좋네요 샤먼 모자도 되게 좋은데 가벼운 단검 할거면 제 생각에는 네 영혼에 태피하세요 영혼에 태피요? 너무 비싼데 지금 무기가 괜찮은 편인데 굳이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 손이고 무기는 두 손이고 아니 제가 지금 힘 저주가 걸려서 창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은 샀고 제꺼 제꺼 아 아예 그냥 마댐을 연구 늘리라고? 어 그게 차라리 낫지 왜냐면 무기는 계속 바뀔 텐데 장비는 그것도 맞긴 한데 좀 아깝지 않나? 내가 힐러인데 나한테 마법 데미지를 투자하는 게? 그럼 이거는 뭔 차이야? 속도라서? 단검은? 속도도 있고 나중에 이거 방패 낄 수 있으면 내가 좀 한 손에다 방패면 좀 잘 버티잖아 양손보다 애중간한 거 같은데 왜냐면 더 좋은 거 나오면 결국 방패 버리고 두 손 장비 찰 거 같은데? 차라리 모자 쓰는 게 나을 거 같아 야만 모자도 괜찮을 거 같아 장거리 전투 합류도 되고 속도도 어차피 오고 파티 저항에 샤먼 모자가 낫지 내가 봤을 땐 오 그것도 맞아? 샤먼 모자도 맞아? 이게 맞는 거 같아 나는 샤먼 모자 멋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사 오케이? 그래? 뭐 이거 이거는 일단 너 주기 전까지 내가 차고 있을게 그래? 그리고 준 거네 나한테 올 땐 그치? 그리고 아 빌리는 거라고 도둑의 즐거움 자물쇠 따기에는 필요 없으시죠? 필요 없어 혹시 모르니까 하나 사기? 자물쇠 따기 돈이 우리가 생각보다 이 나중 가면은 서로 사고 싶은 데미 세 명이니까 많을 거란 말이야 있을 때 아껴야 돼 던전 갔을 때 이거 은근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아니야 그냥 힘도 있고 지능도 있으니까 그리고 호민이 형이 능력치가 높아서 잘 딸 거야 오케이 그럼 떠납니다 자 오케이 끝 종수 옆에 지나가면 말해 내가 꼭 돌려줄 테니까 알겠어 알겠어 꼭 말해야돼 꼭 남건 내가 까먹어 호민이 형도 지나가면 고블린 활 꼭 달라고요 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로 한번 가볼게요 네 거기까지 네 가보십시오 지나가는 길에 몸 어? 그 형님 아 뭐?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울러 오십시오 저 여관 들어갈 겁니다 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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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좀 활 좀 활 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아 종수씨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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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 샤몬 모자 탈차 그리고 우리가 저거 강도 캠프 잡으면 파티저항 또 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파티저항이 두개가 땡겨요 아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자 가세요 이제 줬어요? 네 줬어요 돈도 잠깐 줘봐요 저 돈도 줍니다 어 어 근데 잠깐만 침착맨님 이 샤몬 모자를 그냥 침착맨님이 쓰세요 제가 지금 학자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회피랑 파티저항 속도는 누구에게나 좋지만 학자의 모자는 지력이 붙거든요 응 쳐줘요 그럼 그럼 제가 맡아놓을테니까 필요한 사람 있으면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맡아놓을게 필요한 사람 있어요? 뭘요 성함 모자요? 고고 빨리 총수야 빨리 그 가벼운 단검을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고고 활 지금 있어가지고 네 아니 제가 제가 줄이 해가지고 가벼운 단검 쓰고 싶으세요? 힐러도 딜 해야돼 힐러도 딜 해야되긴 하는데 혹시 방패 남는게 있으면 좀 좋긴하고 그거 칼 사 그거 좋아 딱 돼요? 네 제가 사고 다음에 이제 회원님들 이렇게 한번 저거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방패 남는게 있어요 지금? 아니 나중에 먹으면 되죠 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니야 왜냐 어차피 방패를 나중에 구할때가 되죠 그러면 또 좋은 양손 무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또 계립됩니다 진짜로 이게 그게 있어요 얘가 진짜 계립이야 얘가 뇌가 두개잖아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명중률이 높다는거야 네 네 이거 지금은 네개가 다 터져야 저 댐인데 지금 얘는 두개만 터져도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안정적이야 네 그러세요 근데 이게 뭐 여러개 있고 조금 있고는 사실은 그 확률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여러개 쓰면 딜감소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게 아니고 하나라도 안 터져야 전부 맞춰야지 전부 맞춰야지 데미지가 들어가는 전부 맞춰야 애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거 아니면은 그 그 코인 개수는 사실 차이 없어요 침착맨님은 영혼의 태피가 좀 더 살거면 낫다라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손 단검 매력 없어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단검을 사고 다음부터는 영혼의 태피를 사죠 네 그래요 그래요 그정도로 사고 싶으면 써야지 이 정도로 사고 싶으면 제가 이건 한번 고집 한번 부리겠습니다 그만큼 쓰고 싶다는거지 써 써 써 그리고 가벼운 단검은 나도 쓸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래 그리고 제가 지금 이참에 지팡이 두 개 있잖아요 팔게요 어차피 두 분 안 쓰시죠 네 팔아서 돈을 이렇게 회수를 하면 그렇게 또 큰 손해가 아니야 그럼 갑니다 아까워하지마 아까워하지마 제가 여기서 이거 물음표 하나 밟을까요 음 하나 써서 네 아니면 지금 두 개 써서 여관 들어가서 싸울까 두 개 써서 여관 들어가자 그렇죠 두 개 써서 여관 들어가 엇 유령이 막았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가는 길이야 근데 방금 산 칼이 유령한테 추가 데미지 추가 데미지 잘 샀어 잘 샀어 이게 이렇게 되네요 추가 데미지 들어가네요 어 어 으흠 제가 그러면 나 진짜 느리다 오 진짜 쎄다 잘 샀다 잘 샀다 나 왜 이렇게 느리지 암흑군이다 저 그럼 들어갑니다 네 오케이 다소하네 싸우기 여기는 해적 전용법이야 꺼져 해적새끼들 해적새끼들 장전중 네 장전중 오 나 칼 빌라 미친 저도 걸릴 것 같아 저 어 가운데 칠게요 네 잠깐만 왜 잠깐만 가운데 치지마 왜 가운데 치지마 왜냐 우리 세명이 힘을 합쳐서 장전중이네 하나를 잡는게 나 좋은 생각 두턴 동안 길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지 완벽해 나한테 치는거야 이거 그러면 제가 12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두 명이 나눠서 때려야될듯 두 명이 나눠서 때려야될듯 집중력 하나 있어 나 그래도 디디는 안올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합쳐서 잡아야 돼 오케이 이거 내가 잡겠지? 꼭 잡으세요 뱀 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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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맞았어 난 다 맞으면 돼 나는 이제 가운데 친구 쏠게요 맞을거면 다 맞으면 돼 자 아니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쟤네 아픈데 오케이 힐 한번 돌려요? 아뇨아뇨아뇨아뇨 버틸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이거 술 취하네 좀 막타칠게요 예예예 그러세요 어차피 장전 돌려야 되고 응 그럼 우리 세명이서 때릴수있죠? 오케이 아이 충분하죠 뱀 뱀 장전 재장전 좌패기 네 활맛 좀 봐 오카이 오카이 막타 되겠지? 되야되는데 아이씨 오카 오카 잘 샀어 잘 샀어 레벨업 레벨업 축하 축하 감사함사 이야기체 획득 짧은검 짧은검 크리티... 어 이거 좋다 근데 지금 힘이 약하니까 넘길게요 이건 병건이가 한 손 없으면 좋겠는데 힘 강해도 제꺼에요 힘은 니꺼에요 네 크리티컬의 속도까지 네 장착 바로 장착 장착 회피 오카가로 제가 바로 장착하겠습니다 어? 나팔총? 어? 나팔총? 일단 줘봐요 일단 줘봐 장거리 전투 압류 줬다 일단 줘봐 나 제주꾼인데? 어? 제주꾼이야 나 제주꾼인데? 제주꾼이야 자 바로 장착합니다 나팔총의 특징 응 광역입니다 가운데를 때리면 특히 좋다 그러면 오케이 좋아 산탄사격이 있네 일단 이거 획득 모험가에 고향을 하게 저는 이제 일단 쉴게요 근데 우리가 체력이 좀 의미해서 레벨업도 남았고 하나 까? 또 까? 또 까? 또 까? 또 까? 학자이프를 먹었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나 일단 가는 길에 응 까고 여기다 하나 깝니다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눈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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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사람 눈깔이는 나나 호민이 형이 70이야 너는 50이야 나 떠나기 그리고 떠나 나 여기다 가고 나 하나 까? 까? 까 까 까 까 까 아끼지마 아끼지마 아끼똥이야 근데 여기다 까? 여기다 까는 거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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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까 까놓으면 들어와서 그 거리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죠 다 그치 까고 뒤에다가 저 저 이따 강도 잡아 까 까 까 빌어먹어 자 빌어먹어 우리가 우리클로 하는데 까 까 까 빌어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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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긴 까들 까긴 까들 아 고마워요 그러면 덕분에 아직 4 오케이 쏙 들어가지죠 오늘 들어 뭐야 오 전리포? 오 좋아 좋아 아 야영가복 쓰고 야영가복 받기 좋아 보물지도 보물지도 좋아 오케이 보물지도 바로 사용해 바로 사용해 바로 사용 도 염따마리 맞았어 돈을 써야 돈이 벌려 아 돈을 써야 돈이 벌려 그리고 야영가방 홈인형이나 하나 주세 두개 있으니까 오케이 하나 줘 하나 줘 하나 주고 오 옆에 박지도 있어 잠깐만 줬어 아 안되잖아 뭐? 유적이요? 아니 이게 그 거리가 사거리가 전투 참전이 어? 잠깐만 우리 모자를 바꿔 끼잖아요? 네 종수씨랑 그러네 장거리 전투 참중하대 장거리 전투 참중하대요 바꿔 끼자 나 소름 끼쳤어 지금 미쳤어 이런 지능을 총수 줘 그럼 내가 이걸 장착하고 지금 이걸 일단 넣어줄게 어 이거 지능이라 썩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래 저항도 있고 하니까 집중력이 증가하고 잠깐만 홈인형 지금 장거리 가능하죠? 그러면은 나도 장거리 합류가 나팔총에 달려있어 나팔총에 달려있어 나팔총에 달려있어 그럼 강토 강도 캠프로 가도 되고 박쥐머리로 가도 돼 강도 캠프로 가 어차피 2랩? 어차피 저거 낄거면 2랩 어차피 안 돼 우리 깨고 너덜너덜해지고 쉼터로 가서 또 회복 정확해 코렉트? 코렉트 뭐야오오 근데 2명밖에 안 돼 그리고 레벨은 높지만 머릿수가 부족해 아 약하네 아 이거는 카오스처럼 밀어주는게 없어서 64턴내에 무조건 깨야된대 아 그래요? 헤일오면 게임오버래 그냥 아 그래요? 누구 때릴까요 제가? 활쟁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어 활쟁이 활쟁이 활쟁이가 어 활쟁이 오케이 활쟁이야 활쟁이 어우 쎄다 오히려 좋아 맞으면 맞을수록 오히려 좋아 활쟁이 점사? 활쟁이 보낼 수 있어 활쟁이 보낼 수 있어 풀 딜 들어가면 풀 딜 쓰셈 풀 딜 들어가면 게다가 옆에도 보낼 수 있어 아 근데 장전이잖아 100%야 장전 아니야? 아 쏘고나서 장전인가? 우와 미친 상탈상이야 쏘고나서 장전인가 잠깐만 집중력 써 우리 어차피 캠프 있어 어 호민이 형 근데 냄새나 방관 방관이 있다 호민이 형 악취나 어 자 아 죽이샘 나도 집중력 쓰고 찌르기 관통이 캐시브로 달려있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오 좋다 이거 호민이 형 딱 하면 되겠다 셔틀 모자가 없어요 파티죠 이거 호민이 형 드리고 나랑 병건이랑 지금 보라모자 내가 쓰고 있는 걸 병건이가 쓰고 젊은 누름 재능 행운 이건 호민이 형 힘과 지능 없는 거 호민이 형 다 드려 애매한 거 다 줘 어그부츠 신고 있어요 이거는 신발 없는 분이 드세요 신발 없긴 해요 호래기통 호래기통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키세스는 저 주세요 네 호래기통 잠자 면 신발 그리고 제가 올라가면서 하고 눈가리 이것도 나나 호민이 형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써서 들어가서 또 셔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 분배 내가 키세스 주기 키세스 잠깐만 아이템 다시 분배 아이템 분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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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먼부츠를 탈착한 다음에 어차피 저 젤리는 우리가 참여 내가 참여 가능하니까 다시 네 모자를 주고 어 샤먼모자를 아니 학자모자를 주고 응 그리고 샤먼모자를 네가 써 내가 쓰는 게 맞고 왜냐면 장거리 합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호일 투구를 호민이 형을 주까 말까 줘야지 저 투구가 아예 없어요 줘야지 왜 줄까 말까 어? 왜 줄까 말까 그냥 약올리고 싶어서 약올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필 한번 하게 하고 공중해야 될 게 저 젤리큐브는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못 맞으면 장착하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게 뿌셔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설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젤리큐브가 나와서 너무 좋은 게 한번 전투로 얘네들이 빨려 들어와 옆에 있는 유령과 박쥐가 저 위에 대홍수가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바로 퀘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젤리 젤리 아래 숲을 하나 박죠 형님 젤리 하나 잡으셈 젤리큐브 잡고 가야지 포민형 아래 숲을 밟아서 아이템 하나 먹죠 저거 숲을? 안돼 왜? 저거까지 하자고? 포민형 장거리 있잖아요 장거리 함유 있어서 숲을 밟으면 우리가 젤리 때리면 합류가 되거든요 아이템이 좋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70%인데 아 오케이 괜찮아 합류 가능해 응 그럼 제가 제가 이걸 고대 유족 밟고 젤리 때릴게요 오케이 집중력을 사용할 수 있네 그냥 해 하나밖에 없어 어 지금 70 70 있네 와 어부의 활 와 미치 물댐 좋다 아 좋네 물댐 좋다 네 그거 내 건데? 줘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물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이거 개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줘봐 일단 입찰해 보겠습니다 호민형은 장거리 함유 써야지 나는 안 쓸 거 같아 병건해줘? 너 힘인데? 일단 나 줘봐 호민형 지나가면 내가 맡아줄게 나 맡아줄게 일단 젤리큐브 싸움 겁니다 네 아 동굴로 나와서 던전 던전 개꿀 아 이거 좀 빡세보여 싸웁니다 이게 빨아들여서 좋다니까 그래서 젤리큐브가 떠서 호재야 호재 어우 절대 세 젤리큐브 분명히 누구 아이템 하나 푸개지고 운다 그게 나 그게 난가? 젤리큐브부터 걸면? 안 부서지니까 근데 너무 세 저는 광역이 있으니까 젤리큐브 때리겠습니다 젤리큐브에 산탄사격 캬 미쳤다 다 쓰세요 완벽한 성공 다 졌다 젤리큐브 아닌데 형이 어? 어 내가 젤리큐브한테 안쌌어? 아 유령한테 쌌네 어? 어? 저 그럼 박쥐 막타 칠까요? 아니면 예 박쥐 막타 치세요 다들 키보드에서 손 떼? 어? 키보드에서 손 떼 유령 유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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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자 뭐 녹으면 어쩔 수 없어 이거 야 제발 녹으면? 녹으면 팔자야? 아 잠깐만 괜찮아 텐트 있어 텐트 있어 텐트 있어 텐트 있어 제가 박쥐 아 아니야 장전합니다 장전하세요 그 나랑 병건이랑 박쥐 잡고 젤리큐브 턴 저 뒤야 잠깐만 너 아 박쥐친다 박쥐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뱀 뱀 왜냐면 니가 집중력이 없어서 젤리를 치는 것도 맞았을 것 같아 응 근데 이거는 뭐 젤리 그냥 패면 될 듯 젤리 타 패면 잡을 듯 저 패면 어 홈인형 장전도 해놨고 오케이 자 갑니다 샷건 갑니다 아 초록젤리는 아니래 노란색이 녹는 거래 아 노란색이 녹는데 샷 이건 독인가 봐 독젤리 응 네 독젤리 오케이 힘내세요 막타 오케이 좋다 야미 돈 드럽게 조금 주네요 세기풀 이거 초 다 하나씩 있죠? 그럼 제가 획득 어 나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너 아 fuck you 동굴 딱 들어가면 너무 이쁜데 어 아 fuck you 그럼 내가 지금 춤추는 세기풀 쓸게 이거 이동삼 증가하거든 사실 세기풀 쓸 일 잘 없어 어 써 써 써 써 쓰고 들어가서 어? 아 쉬쉬 어 나 체력이 없어 쉬쉬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두운 동굴까지 응 어두운 동굴 어때 괜찮은거야? 우리 퀘스트 이렇게 오랫동안해도 괜찮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너무 다가왔는데 대홍수 자꾸 소인배처럼 할래요? 침착맨님 그리고 저 세기풀 하나만 주세요 두개 있으니까 아 예 스쳐야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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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주기 모험가의 고향 바로? 모험가의 고향 들리고 저 동굴을 쭈영이 가기? 해도 돼 내가 어차피 저건 찍고만 와도 될걸? 네 일단 가봅니다 가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쭈영이 아 그럼 종수가 읽으세요 네 그 미친 생선 대관에는 대홍수를 불러오고 파루를 깊은 물속으로 빠뜨릴 생각 밖에 없다고요 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내가 도박군이라면 실제로 그렇지만 바다에 흩어져 있는 고대 물의 사원 안에 있는 무언가를 찾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배를 사야겠네 네 그렇군요 배가 필요할거야 오케이 좋지 않을까? 배가 필요하니깐 그렇지 어? 저장고? 수호의 숲에 저장고 가면은 바이더를 그냥 준대 여기 우드스모크 왼쪽 아래 저기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좋네요 우드스모크 쪽으로 가면 되네 그러면은 이거 동굴 깨고 걸어가서 한 명이 픽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 하나 둘 셋 아 이게 안 되네 여기 동굴은 못 가네 하지만 여기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좋아요 명상 휴식 명상 그러면은 나도 한번 휴식하고 형님도 휴식하고 형님도 휴식하고 홍수 수치가 모두 저거되면 제가 알고 나 아까 저주 걸려서 한번 휘는구나 저주 여기 져가지고 그럼 제가 어두운 동굴 시비 걸까요?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저거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저폐샘 저폐기 저폐기 더이상 우리 시간 낭비하면 안됩니다 뭐지 오오 던전이야 세보여 아 약해 약해 체력관리해야돼 저주걸리는거 잡아야돼 오오 돌격은 뭐야 아 턴 땡기기 턴니 먼저 왔어 턴 땡겼어 피했어 저 가운데에다 산탄 쏩니다 어 어 걸렸어 빨리 잡아야돼 너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완벽한 성공 와 오오 예아 내가 정확도가 좀 높으니까 내가 고블린 샤먼을 잡을까? 그러세요 내가 카츄 어때 잡을 수 있다면서 아무나 잡을 수 있는 확실히 잡아 가츄 제가 이친구 권총 장전 안하고 권총 대가지를 폐서 할게요 좋아요 거짓말살게 권총물리 권총물리 아 뚝배기깨기 개머리판으로 개머리판으로 패기 총검술 어 나 레벨업 아 레벨업 너무좋아 너무좋아 삼지창 어 너무좋아 권법 어 이거 내꺼네 감사 장착 니꺼 아냐 니꺼 아냐 왜요? 아 눈깔이라서? 눈깔이라서 호민이형 아 나 근데 이거 계속 이거 쓸거같애 총 아 그래요? 그럼 획득 획득 궤셋으랑 근데 나 피가 너무 없어요 힐 한번 돌려요? 어? 한번 노트하죠 졸리는게 낡지 않을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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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맞으면 되죠 안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음 턴에 그거 쓸 수 있잖아요 야영가방 여기서 안죽으면 호민이형이 전투 한번 남았거든요 근데 죽지 않을까? 아 싫어 싫어 힐 힐 애조잉 애조 애조잉 아 좋아요 생명보다 중요한건 없어요 이건 맞아요 함정인가? 아! 하지말걸 아!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어서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호민이형이 없기 때문에 호민이형 드세요 호민이형이 호민이형이 잘해주시겠지 호민이형이 잘해주시겠지 호민이형 호민이형 호불 찾았어 호불 찾았어 호불 찾았어 야 아까워하지 말자고 했자노 이렇게 또 주자노 아 좋아 아 아껴스면 6개 아껴스면 6개였으면 아 아껴스면 6개 안 아껴스면 6개 개발 아껴지마 아 이거 광역으로 벗겨내기 좋다 벗겨내기 광역으로 벗겨내기 오우 스플레시로 사망 옆에 있다가 괜히 맹기 돌풍 이거는 유령 점사하죠 와 와 대사투칼 13까지만 만들면 내가 개머리판으로 잡을 수 13까지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13 13까지 만들 수 있다며 13까지 아니 그러니까 13을 패놓으면 빙결? 빙결은 추뎀이라 안맞으면 됨 오케이 야 이거 언데도한테 그냥 되게 좋네 오케이 행위를 어차피 스택 세 번 쌓여야 해가지고 넉넉합니다 자 준비합니다 칠 필요 없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뭐줄까 엽니다 제가 열게요 여세요 여세요 어 내꺼 야 내꺼지 골드는 로어체 어 내꺼 유인하잖아요 유인하니까 내꺼죠 그죠? 침창수님 욕심이 좀 아니아니아니 왜 필요하니까 제꺼니까 정차이스크로는 지능영향이니까 니꺼 어 이거 내꺼네요 감사합니다 방어구? 나도 방어구 좋은데 그럼 둘이 농가세요 네 알았어요 넘기세요 일단 아하 자 명심하세요 우리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이에요 견제하지마 우리 팀끼리 견제하지마 싸우지마 친구가 강해지면 우리가 세진거야 싸우지마 오히려 기뻐하세요 기뻐 아하 좋았다 나는 아 저기는 최종 퀘스트구나 여기로 가서 마지막 남은거 야무지게 씀 나 야무지게 씀 아하 와 저 오른쪽 아래 몬스터 바글바글한데 그냥 우리 배 가지고 가는게 맞겠죠? 힐리데브란트 저장으로 가야되는거죠? 네 왼쪽 아래있는거 왼쪽 우주스모크 쪽으로 그리고 아까 탐색해서 여기 보물지도 했거든요 요거 좀 탐나거든요 여기까지 저거 배타고 그죠? 배타고 배타고 보물상자 새날이 밝았습니다 헤일 하나 스태 헤일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뭐죠 근데? 헤일 3개 싸이면 그냥 터져요 끝나요 그럼 저건 어떻게 저것도 밀 수 있는건가? 저거 못 민대요 아 그래요? 저거는 저거는 어떤 자연재해인가 보다 제 채팅에는 밀 수 있다는데? 저도 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일단 해보죠 아 뭐 왕 깨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저 뭐 물의사원 처치하면 밀리나? 아 물의사원 깨면 하나씩 없앨 수 있대요 어게이 어게이 자 그러면은 우드스모크 갈 때 이거 그래도 저 근처에 있어야지 소환이 되나? 맞아요 어느정도는 있어야 돼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전투곰 잡으면서 가죠 어? 이거 내가 두 개 쌓이면은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감시 중인 보물도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감시 중인 보물이 좋은 것 같은게 침착맨님이 지금 재능이 제일 재능충이거든요 아 그거는 감시 중인 보물은 그 쭈향이 해야돼요 왜요? 침착맨님 해야죠 침착맨이 72 호민이형 70인데 나야 좋지 뭐 조금이라도 높은게 좋지 않을까요? 어 싸우기 나 혼자 싸워야되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거 집중력 쓸 수 있어요? 집중력이 못쓰죠 왜냐면 이미 없어요 제가 이거는 위험해요 사.. 기다리세요 아 이거 너무 확률이 낮다 20%인데? 네 5분1 아 근데.. 이거 좋은 거 줄 것 같아서 집중력 채우고 에엥? 이게 된다고? 이런건 원래 집중력 못써요 원래 못써요 승관동 스크롤 연꽃 야영 가방 야영 가방 호민이형 지나가면 줄게요 지나가서 말하세요 네 네 그리고 저 여기 쉬고 있을 테니까 저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주세요 에? 아니요 그거 저에요 형님 아 철개 담당이구나 키보드에서 다 손 떼 자 전투검 치고 아 전투검 쳐야지 키보드에서 손 떼 키보드에서 손 떼 손 떼 손 떼 줄게요 줄게요 네 분들 아직도 홍수가 다가왔대요 제가 그럼 전투검 때릴게요 두 분 그 장거리 전투 한 분 있죠? 네 네 어 연꽃 하나 주려고 자 아 아 좋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가 처치합니다 제가 처치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지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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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제인용갱군 이거 쭈영꺼 아니에요? 저 옷이 없어요. 저 옷을 벗고 있어요. 일단 제가 보관, 제가 보관. 드디어 옷이 생긴. 어? 왜 안줘요? 아 보관, 보관 일단. 웨이트가 보관해요? 저 빨개 벗고 있는데요? 죽은, 죽은 연꽃 하나 줄게요 일단. 죽은 연꽃 하나 주고. 아니 나 빨개 벗고 있는데. 형 빨개 벗고 있어요? 저도. 저도. 제가 지금 여기서 집중력을 두 개 쓸게요 그냥. 네, 저도 없어요. 두 개 쓰고 우드스모크를 가서 파이크 오프리다. 필요해요? 필요하면 주고.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요? 완전 필요해요. 나도 벗고 있어가지고. 필요해요? 필요하면 줄게요. 필요하면 줄게요. 필요해요? 오케이. 너는 누더기 로브 입고 있다고 나오는데? 누더기 로브 이건 그냥 옷이에요 옷. 나는 그 옷이 없는데? 아니. 디자인만 옷이라고. 누더기 로브는 제 거예요. 제가 입고 있어요. 아이 키보드에서 손대. 뭐하는 거야? 제가 뼛파이프 업그레이드 하고 신의 수만 갈게요. 아 너도 안 입고 있네? 너 입어 그럼. 아니요. 아니요. 형 쓰세요. 저 돈 그냥 씁니다. 방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저 그리고 여기서 신의 수염 하나 더 샀게요. 비싸지네 애가. 템 팔고. 그거 파이프. 파이프 업그레이드. 파이프 업그레이드. 허민이 형님. 이거 어버이 할 안 쓰실 거죠? 네. 안 써요. 오케이. 총이 좋아요. 오케이. 팔고 파이프 업그레이드 했어. 그다음에 신의 수염 하나 더. 신의 수염 일곱 개입니다. 돈 다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쓰면. 바로 우드 스모크에서 획득할 수 있어요. 하죠. 바로 하죠. 아끼지 말죠. 턴이 중요하니까. 좋아 좋아. 들어. 바로 들어갈게요. 싸움 있는가 보네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싸움은 못 참지. 못 참아. 이거 못 참아. 오 이거. 2층도 있어. 2층도 있어. 아 저항. 저항 좋아. 굳건해 버리고. 굳건해. 굳건해. 나도. 오 회피. 와. 경험치 미쳤다. 뿅야고. 호민이 형이 광영 스플래시 딜. 와. 미쳤다. 제가. 유령을 잡을게요. 아니면 침착맨 님이 딜이 더 센가? 이거는 확률 문제. 딜은 똑같아요. 딜은 똑같은데. 근데 제가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유령 질을게요. 저 두 칸. 그쵸. 나이스. 나는. 그냥 가도 돼요. 제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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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판으로. 아 이건 뭐 2대 1이니까 뭐 잡겠지. 오케이. 좋아. 야. 이걸 다 피하고. 우린 다 적중시켰어. 미쳤다. 우리 강합니다. 강합니다. 신발은. 어 제꺼네요. 감사합니다. 필요한분 신으세요. 저는 신발은 있어요. 종수 필요해요? 종수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바로 장착. 네. 8. 5. 5. 5. 5. 5. 지금 도적놈 하나 있어요. 아시죠? 저거 잡아야 돼요. 도적. 수매치기. 오케이. 오. 미친놈. 그건 지금 훔쳤어 쟤? 아까? 아니. 니. 승관딩 스크로 훔쳤어. 아 그래? 쭉. 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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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약간 아쉽다 딜이. 바로 찔러. 수매치기 바로 찔러. 카오스는 패지 마세요. 카오스는 제가 개머리판으로 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수매치기. 바로. 여기다 죽는거 아니겠지? 바로 수매치기. 어. 어. 조졌다. 오케이. 어 못쪄어 못쪄어 이 새끼. 오케이. 아 뭐야. 땡겨줘도 튀나? 카충 두번 때려 카충이. 난 패피. 난 패피. 나만 아니면 돼. 오케이. 나만 아니면 돼. 나도 아니었지. 아 도망 또 실패. 도망 또 실패. 이 새끼같은 놈. 잠깐만. 그러면은. 하나씩 맡아서 합시다. 한 명씩 맡아서 잡으면 되겠다. 하나씩 맡아서. 오케이 오케이. 내가 소매치기. 내가 소매치기랑 카오스 추령자 둘 다 뚝배기 깰 수 있거든요. 아 한 번 해요? 그럼 종수가 샤먼 잡자. 종수가 샤먼 잡자. 오케이. 그럼 내가 소매치기? 네. 종수가 샤먼 잡자. 뚝배기. 오케이. 뚝배기. 그럼 제가 샤먼. 네. 집중력 쓸까? 집중력. 살고 싶으면 쓰고. 쫄보면 쓰고. 안 쫄보면 쓰리라고. 안 쫄보야. 그치. 베임베. 베임베 플레이. 뱀. 뱀. 야 우리 세다. 불 꺼졌어. 괜찮겠어요? 피 괜찮겠어요 셀? 아 저 괜찮습니다. 순간이노 스크롤 넘기기. 종수. 이거 아까 너 전해준다는 거 까먹었네. 오케이. 제가 지력이 높으니까. 넘기기. 어 잡다한템이 되게 많네요 저는. 원래 그 그거요. 약초상은 그. 양내기통이에요. 양내기통. 발사개. 발사개를 제가 끼고. 혹시 신발 없으신 분. 제가 쓰는 걸 드리는 거 어떨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신발 저 주세요. 신발 발이 두 갠데. 아 저도 두 갠데. 이거는 자물쇠 따기에는 종수씨. 많아서 정신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을게요. 이거는 호민이 형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 네가 너도 좋겠다. 네가 재능이 좋으니까 네가 좋겠다. 아 근데 이건 호민이 형 주는 게 어울린다. 왜냐면 그. 미스터손 머리 긁개처럼. 꽂고 다니잖아. 뭔 소리에요. 좋습니다. 왜냐면 어울려. 디자인이 어울려. 이거 한번 쓸까요? 아니. 다음 톤에 근데.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어? 아. 나 때문에 쓰기 좀 아까운데. 이게 보스전이야 해골이? 없네. 해골? 아. 아니. 악기똥이야. 악기똥이야. 제발 써. 제발 써요? 아 우리 일곱 개나 있으니까. 응. 근데 마을마다 세 개밖에 안 준다는 거. 쫄보면 쓰세요. 아 쫄보여. 뭐 어차피. 집중도 차니까요. 힐러가. 자기 죽을 것 같은데 써야지 뭐. 팀원들을 희냉만 하다가 죽으면 뭔 소용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스입니다. 사례보스. 이거 못 맞추면은. 곤란해지니까. 집중을 쓸게요. 화난 트롤. 오. 쎄. 저도 찌릅니다. 와우. 관통독이 있네 애가. 아 근데. 북턴에 한번 이렇게 싸우는 거는 좀. 단일 딜에는 좀 안 좋지 않나? 출혈 딜. 오케이. 출혈. 오. 멍청해. 아 오케이. 되게 약해. 화난 트롤. 장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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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하는게 나음. 장전. 어차피 한턴 더 막. 어차피 때리면 될 것 같아. 스시기. 어우 딜이 훌천히 들어가. 한 손인데. 나. 바로 찌르기. 오케이. 오칸. 헤로 찌르기. 헤로패. 출혈 데미지 되게 크다. 그러게. 이번 턴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고. 세명이 힘을 합한다면. 아 오케이. 오케이. 출혈 데미지도 있죠. 네. 출혈 데미지도 있고. 오케이. 패루패. 오 레벨 업.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오. 어우 제꺼네요. 제꺼죠? 변습셍 로브인데. 변습셍 로브. 네. 황금뿌리.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통이 넓은 셀 주는게 어때요? 셀. 좋습니다. 맞죠 맞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를 올려놔가지고. 다섯 개 찰거에요. 어. 제꺼네요. 이거는 제꺼보다 안좋아요. 넘길게요. 네. 제꺼죠. 장차. 키세스가 더 좋은게 훨씬 좋지 않나요? 어. 근데. 모르겠네. 최대 집중력이 또 있네. 정수씨. 정수씨 필요해요? 제꺼보다 좋은거 같은데. 아냐아냐. 키세스가 좋아. 정수씨꺼보다 좋아요? 곰 넘깁니다. 아 근데. 아닌데. 나 지력.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아. 지력이 더 좋은거 같아요. 이거 그냥 획득하고 나중에 팔죠. 네. 안쓸거면 확실히 말해주세요. 제가 먹게. 아. 몰랐어요. 네. 자꾸 이게. 아이템 욕심이 있으신가봐요. 땜모증서. 먹었습니다. 우리 이제. 배타러 갈까요? 네. 배를 타려면. 항구가 어디죠? 저깄다. 왼쪽에. 소박한 상륙지. 소박. 잊혀진 선장과 소박한 상륙지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잊혀진 선장을 가면 좋은게. 저 위에 보물상자를 먹고 갈 수 있어요. 잊혀진 상자를 가면 그게 좋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좋냐. 보물상자는 안먹고. 물상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물상원은 문제가 8렙이네. 저거는 최종. 지금 가는게 아닌데. 저건 못잡아옵니다. 집중의 성소가 있어. 그러네요. 저 방금 가서 보물을. 보물을 먹고. 집중의 성소를 찍는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물 좀. 솔직히 욕심나잖아요. 욕심나죠. 지금 보물은 못참지. 가면서 코벌트 캠프 조직이? 좋습니다. 와 저 길가의 무덤을 내가 찍고 갈걸. 아 근데 저런거 나는 못참는데. 넘어가죠. 침착맨님? 지금 끊겼나? 화장실 갔대요. 아 화장실 갔대요? 저도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시죠. 저는 하식산을 까겠습니다. 하... 아... 아... 이거 뭔지 아세요? 핫6 중에서도 희한한 게 있어 핫6 더 킹스톰이라고 뭔가 좀 강력한 거 같아 칼로리네 10칼로리 민지 죄송합니다 미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 어디로 가실건가요? 결정하셨나요? 이로가 보물하기로 했나요? 네 그러면 가는길에 저거 조치기로 했어요 코벌트 코벌트 좋죠 호민이 형님이 지능이 생각보다 있으시거든요 저 밑에 아니 아니 캐릭터가 길가의 무덤을 형님이 한번 발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지요 능지 이슈? 저걸면 일단 올라갑니다 자 종료 의외로 또 왜 70점은 돼 그리고 이제 배는 픽업이 좀 넓으니까 야 이거 궁금하다 능지 능지 쓰세요 어? 꽤 좋은 거? 꽤 좋은 거? 제 거네요 아 근데 저도 방패를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좋네요 제 물려줄게요 제 거네요 아 물려주세요 메인은 침착맨 님이니까 제거죠 다 그러면은 호민 형님은 저거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거 코벌리트 캠프 잡을까요? 예 좋죠 근데 방금 제가 얻은 방패가 침착맨 님 거보다 확실히 좋은 바로 드릴게요 예 싸웁니다 싸워도 될까요? 우리 2대3인데 어... 저 믿으면 싸우고 쫄보면 하지 말고 있습니다 야 이거 위험한데? 아 뱀 아픈데요? 어 허벅지 그것 좀 허벅지 뭐 묻었는데요? 정수 나도 저항 나도 저항 우리 둘이 힘을 합쳤어 하나 잡아야 돼 하나 무조건 잡아야 돼 하나 잡아야 돼 센타? 어 제가 봤을 때 내가 가운데 산탄을 먹였다면 아 그러면 너무 예뻤지 그림이 너무 좋았지 센타! 센타! 뱀 오키 ok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습 loh 76%인데 안되면은 골치 아픈데 하하 하하 집중력 쓰면 쭐보잖아 이거 집중력 쓰면 쫄보잖아 или 근데 집중력 쓰면 안전한 거지 약간 좀 침착한 거지 Constitution 그런데 이거 안 쓰면 종수가 위험한 거니까 대인 burden 허란다 하하 선생님 obes 지금 그런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쫄보라고 해서 아유 명심하세요 쫄보라고 해서 저항했어 정수씨 막타? 막타? 막타 누가 할까? 너 관.. 어.. 내가 관통이 있긴 해 근데 관통이 별로 의미가 없죠? 딜은 니가 좀 더 세긴 해 내가 막타 치게요 막타 치세요 잘됐다 잘됐다 자 그러면은 저는 아무튼.. 어.. 코볼트 15짜리가 있고 크립 터지면 잡을 수 있고 슬래시 출혈로 제가 저 녀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 녀석 근데 출혈이 바로 안 터지잖아요 제 턴에 오면 터지지 않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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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에 죽이지 않나? 다음 턴 아니던데 한 두 턴 밀리던데 그니까 제가 공격 다음에 하려고 오면은 되지 않나? 아니에요? 출혈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출혈 애매하게 터져요 애매하게? 안 터질때도 있고 터질때도 있고 아무거나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출혈을 박으면은 제스 좀 뭐 할 수 있는데 왜 보죠? 일단 고? 고 오우 오우 까비 출혈은 박았는데 뭐 한 턴? 케이퍼 하나 펴야겠다 오우 오우 나는 마법은 다 피해 그럼 쟤가 출혈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때려잡을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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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우리 턴이 두 번 오니까 그죠? 그리고 뱀 잡고 혹시 터지면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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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봐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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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그럼 제가 입을게요 침착맨님 옷 없어요? 네 호민이 형 줘서 없어요 오케이 저항 방어고 힘 떨어져 이거는 침착맨님이 건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집중력을 쓸 수 있거든요 집중력을 쓰고 하던 거 해야 돼요 이거 잘못 아까처럼 또 로또 놀이다가 저 터질 수 있어요 이거 루더기 로브를 호민이 형 줄 테니까 호민이 형은 그 옷을 절 주세요 좋아요 아니구나 재능이구나 그러면은 그래도 주세요 좋아요 왜요? 전 지능 입으면 그 피해가 있는데 우리가 바꿔 입으면 피해 있는 스탯이 없으니까 좋아요 주어내요 그쵸? 자 지나가면 말하세요 줍니다 네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니면 침착맨님이 여기서 저한테 증서를 받아서 여관 뚫을 내요 저거 지금 싸우는 건 좀 위험해 보이거든 감시종이 보물은 아 그래요? 아 좀 너 체력 19일 게 없어 너 일단 지나가다가 봐봐요 이거 하나 쓸 수 있습니다 47 위험해 보이는데 47 근데 이게 53%로 싸웠는데 네가 체력이 19라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안 싸우면 되잖아요 아 근데 안 뜨우면 이거 생명 깎이고 좀 손해 보는데 우리 어차피 그래 제가 이걸 드릴께요 제가 이걸 드릴께요 뗏목 증서를 뗏목 증서를 뗏목 증서를 드릴께니깐 이걸 갖고 가서 갑니다 깝니다 네 새 보트를 띄우실래요? 예스 아 근데 못 들어가 소환을 못해 소환을 못해 소환을 못해 물건 보기 안 돼 아 까비 자 그러면 끊겠습니다 꼬민이 형이 꼬민 위로 올라오시면 저희가 픽업할께요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해안선 쪽으로 가면 되겠죠? 위쪽으로 아무데나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요? 우드스모크 쪽으로 우드스모크 쪽으로? 아니면 여관에 한번 둘러? 아니 돈도 없구나? 성소 쪽으로 올라오시면 제가 픽업할께요 네 성소 쪽이요? 성도 갈고 위로 올라오면 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두 개 더 올라갈까요? 네 확실하게 자 제가 들어갑니다 토카이 토카이 배 샥 샥 파티 픽업 파티 픽업 저 저희 집에 보물을 먹자 네 어 바람 안 불어? 해적선도 조 저 선박도 조 아냐아냐 우리 픽업 근데 전투 시작하자마자 골고루 얻기때문에 제가 힐 한번 지금 힐 돌려도 파티치로 들어가나? 안될거에요 안될거에요 어? 싸우는게 있네요 획득 어? 미미기였어 사레벨 미미기였습니다 사레벨이요? 아까 트롤이 사레벨이였어요 할만합니다 오케이 싸워봅시다 공격 회피 여기서 제가 힐을 한번 돌릴까요? 예 돌리세요 괜찮겠죠 어디 우리 효율적 어차피 저거하니까 예 아아이 든든해 든든하네요 와 든든하네요 요거 요거는? 오우 셀 잘 돌렸어 이거 세다 대장전 얘는 아마 출혈이 안될거에요 출혈이 안됩니다 저 녀석은 오우 이걸 피했어? 동굴버섯? 우걱우걱 동굴버섯? 내가 준 동.. 어 내 동굴버섯을 먹었어 저 새끼가? 죽여 반통 딜 아 얘 방어도랑 마방이 좀 쎄네요 더 좋은거 줄거야 근데 저거는 죽여봤자 안돌아오잖아 먹어가지고 아닌가? 그러면은 빨리 죽이죠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오 나이스 치타 아 나 근데 풀샷 들어가도 못잡는데? 완벽한 성공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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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안먹을거야 남아있는데 오우 우리 풀체력 풀컨디션 만들었어 오히려 좋아 뱀 줄네 좋은거 줄트 나 지금 기대해 오오 오오 제거죠 일단은 니건 아니죠 일단 획득 획득 어 제거죠 어? 이번은 크리티컬이니까 호민이형 좋지 않을까요? 아 좋죠 이미 장착 아 이미니? 오케이 어? 큰 성과는 없네요 제건 안나왔네요 바다동굴 4레벨짜리 못가죠 어떻게 뭐 옆에 멀링선박 털고 가면? 멀링선박 뭐 조지고 가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턴이 빡빡합니까? 오케이 전사의 선박 잠깐만 이거 나눠줄거 나눠줄거 있나요? 받을거? 우리 바꾸기로 하지 않았어요? 옷 양털 옷이랑? 은둔초 두개 있죠 종수씨 정찰 스크롤 라고 하나씩 나누세요 정찰 스크롤은 제가 쓸게요 이거 지능이니까 그럼 쓰고 은둔초는 나누세요 은둔초는 한명 주세요 에? 누구 드릴까요? 방패 드렸습니다 아 오케이 제꺼죠 은둔초는 호민이형 드릴까요? 침착맨이형 드릴까요? 아무나 주세요 호민이형하고 옷 교환 옷 교환 옷 교환 자 양털 옷 드릴게요 네 자 양털 옷 옷 하나 둘 셋 통 동시에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쇠쓰랑 줄까요? 쇠쓰랑 쇠쓰랑 쇠쓰랑? 쇠쓰랑? 나중에 그 그 우리가 이제 필요없는 것들은 상점 들을 때마다 다 판매해가지고 돈을 만듭시다 알겠습니다 강풍 강풍 일단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죠 예예 성소가 있어요 성소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방패 하나만 주시겠어요 남는거? 아 방패 아 맞아요 방패 아 총수 아껴서 쓰세요 네 자 장착하시고 저는 종료하고 자 이거 한번 까보세요 스크롤 정찰 스크롤 좀 몇개 까보세요 아 제가 한번 까볼까요 지금 섬박이랑 일부러 안싸우신거에요? 섬박이랑 일부러 안싸우신거에요? 섬박이랑 일부러 안싸우신거에요? 칸이 안 돼서 그런거 아니에요? 칸이 안 돼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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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쎄다 이제 홀랄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되게 키스테스 모자 쓰고 잘 피하시네요 아 그럼? 오케이 가운데 이거 맞춰야 되는데 가운데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좋다 데미지 좋다 데미지 좋아 제가 지금 13딜 들어가거든요 13딜 아무거나 치세요 아무거나 칠까요? 아무거나 쳐 가운데? 가운데가 좀 약간 버퍼 같아서 잡는게 나을 것 같은 와 방해 아 오른쪽이 버퍼구나 오른쪽이 버퍼네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는 애들이 버퍼네 계열받네 그럼 어떻게 하죠? 어 가운데 맞춰 채워보세요 한번 아 근데 방어 뜨면 안되네 제 생각 제 생각 알려줄까요? 제 생각 봐봐요 14딜인데 2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12딜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7딜이 남죠 그거를 출혈 딜로 잡는다 그래서 양쪽에 버퍼를 잡는다 훈련은 전부 다 들어가야지 작동한다 그렇다 그래서 어차피 원숭이전사도 똑같네 원숭이전사는 방어도가 4라 근데 원숭이전사는 방어도 4가 적용이 돼도 10딜이 들어가고 출혈이 8딜이니까 어차피 된다 근데 옆에서 방해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어차피 출혈을 한다 왜냐 그렇다 이거는 한방컷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어차피 딴 걸 해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주술사냐 원숭이전사냐 결국 고대주술사다 고대주술사로 한다 방해다 방해를 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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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패 좋다 어 뭐야 관통됐다 관통됐다 아직 살아있다 성소 때문에 마방이 13이었는데 그걸 관통했다 아니 마방이 13 우리 중에 제일 높인데 두방 맞고 죽었다고? 왜냐면 마법 관통딜이었다 마방 관통딜 망원 저 그럼 14짜리 때릴게요 네 화나죠 아니 괜찮겠어요? 이 안 채워도 돼? 뱀 채워야 되나? 와 나 이거 지금 약간 쇼크 왔어요 쇼크 왔어요? 쇼크 웨이브 아니 걔는 내가 저기 광역 딜러 죽일 수 있었는데 아니 공격하잖아 공격하니까 공격하니까 야 이거 아내면 안 되는데 이거 아내면 안 되는데 이거 아내면 안 돼 응 근데 제 턴이 안 돌아오네요 왜냐면은 정수씨는 좀 아파 많이 아파 둘이서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산탄사격을 메인딜을 누구한테 넣어야 될까? 호민이요 산탄하면 몇 딜이에요? 14딜이어죠 14딜이에요? 아 17딜 17딜? 계산 그 방어도 계산 안 했을 때 17딜이면 13 안되네 다 안되네 그니까 누구한테 메인딜을 넣을까 음 고 고 고주 고주한테 고주한테 하자 고주 주유사 딜이 세더라고 완벽한 성공 뱀 와 세다 그리고 나는 원숭이전사가 나만 안 때리면 돼 자 고주 고주 때립니다 네 뱀 어깨 나만 안 때리면 돼 원숭이 전사가 오케이 또 와 살려 안와 어차피 장전 응 아니 개머리판을 했는게 낫겠다 개머리판 해도 안 되지 않으셔 제가 여기서 힐을 돌릴까요? No I terror имо판 3이야 힐 돌린다고요? 네 아니 여기서 전투가 끝나긴 하는데 끝나면 어차피 광역길이 안 되니까 네 그냥 돌려요 그쵸 괜찮겠죠? 그리고 침착분이 막탈 주면 되니까 근데 내가 막탈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풀 딜이 들어가야죠 코인이 담아서야 돼 그리고 쟤는 약해 아니 근데 때릴까? 잡을까? 근데 어차피 다음 싸움을 생각해도 아 돌립시다? 그래요 아 신의 수염 소모가 좀 크네 여기서 부의 성소 깨지기 좀 아까운데요 저는 저를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널 믿었죠 믿음에 부응해 줄 수 있을까? 때리세요! 두 칸밖에 없잖아 오케이 알뜰 찍힘 오 이 정도면 내가 안 맞았어 제가 샷건으로 조지겠습니다 내가 맞으면 되지 뭐 웅샷 웅길 웅샷 웅길 웅샷 웅길 두 개 정도 너무 아깝다 이거? 공유? 다 좋아 자 내전 가볼까요? 여기가죠 항의 수염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게 배가 꾸져서 그래요 어 여기 뭐 하나 있다 순수의 성소 있다 공짜 배가 이렇지 뭐 어? 이거 뭐야 리너 이거 한번 시험해봐요? 네 리너 시험 아 괜찮죠 얜 얘는 좋은거에요 일단 다 좋아 다 좋아 무조건 좋아 해요 그냥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우리 체력 많아서 생명력 늘렸어 오히려 좋아 오케이 자 제가 도발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먹는게 낫겠죠 순수의 성소 그 저거 종면역 저주면역 질면면역이 호민이형이 모자로 있잖아요 바로 먹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싸워 개패 장전 장전할때 조패 내가 더 빨리 뽑아 총을 시작하자마자 왜 장전하지 안해놨나봐 미리 미리 해놓지 바보 멍청하면 죽어야지 멍청하면 죽는거야 멍청하면 죽는거야 공유해요 획득해요 어차피 우리 공금이니까 제가 파이프나 업그레이드 할거면 갖고 있는것도 괜찮을거같애 맞습니다 편하게 이건 제가 장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줘 뭐 약초 뭐 왜냐면 똑같은거였네 부치필요하신 분 계세요? 네? 주세요 부치필요하신 분 계세요? 저도 지금쓰는게 그거보다 구리긴해요 저 학자의 침착맨님꺼 구리지않나? 침착맨님 써도될게 자 그러면 저는 어차피 국어니까 여기 쉬고 데려가세요 아 이거 너무 쿨이다 우리가 지금 물수함 못가 다음 목표가 뭐야 대항의 해족사골이나 대항의 바다의 왕인데 대항 바다학은 10레벨이거든요 크라켄 여기 뭐 저기 뭐 그거 없어요? 구름 까는거 없어요? 있어요 제 터놈 한번 쓸게요 제가 그냥 한번 써요 마을 리셋됐대 자 그럼 제가 한번 정찰 스크롤 쓸게요 어디다 쓸까요 대충 그럴싸한데 쓸까요? 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쪽에 한번 써볼게요 마을에서 와 죄다 물이야 잘못 썼네 하나 더 쓸까요? 네 이 아래쪽도 한번 써봐요 포크스피어 한그 그 아래쪽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뺏었다 어둠의사원 6레벨 성급함의 성수 하나 있고 실버크리 밑에도 하나 있다 저기 마을 어디로 가볼까요 먼저 왼쪽 오른쪽 아래 우리 이제 좀 약간 파밍 타이밍인거 같은데 그런거 같죠 해안 산타에서 내려가야될거 같은데 실버크리 가가지고 퀘스트 받아야될거 같은데 집중의 성수 여길 갑시다 집중의 성수 가죠 집중의 성수 들려서 파밍하면서 마을에서 퀘스트 받아야될 듯 좋습니다 집중의 성수는 호민이 형이 드시면 좋겠다 어? 예쁜다 그럼 옆에 혜정선 사요 뗏목이라서 너무 느려 맞아 ya 느려 돈 들여서 좀 배좀 사야되나봐 배가 비싸요 한 200얼마에요 아 그래요? 아닌가? 되게 비싼건데 어 얘네 까다로운 애들이 같은데 야 얘는 어려워 개 빨라져서 최초 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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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옹샷! 가운데에 산탄총으로 양념해주세요 여기 속도도 높고 산탄총이 너무 좋다 와! 쾌감인데 이거? 액션쾌감 제가 활쟁이 잡을게요 아! 골 쓸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샷! 피해! 오케 약해 약해 나 곧 레벨업이야 이거 잡으면 나 레벨업이야 저거 다 차 오케 에머지판은 안통하고 오케 갑니다 오케 막타 쳐주세요 침착맨님 자 확률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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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주지 않나요? 맨 위에 침착맨은 이미 성소가 있구나 응 있어요 이게 어차피 두개 다 성공하지 않으면 관통이 안터지니까 찌르기가 맞습니다 오케 아 이럴 줄 아시면 재장전이나 할걸 이렇게 둘이 무능할 줄 알았으면 하하하 무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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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 오히려 좋아 난 안 맞았어 오히려 좋아 난 남 우리 편을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대신 맞아준거 나 오히려 기쁘게 맞을 수 있어 어? 이거 막타 오케 제가? 오케 아 좋다 저를 위해 막타를 양보하셨구나 오케 레벨업 돈은 다 내꺼 마댐 근데 저는 셀림 별로 보호가 있긴 한데 별로 필요 없을거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조금 단검을 장만해주셔서 오케 전습생의 그거는 최근 광역입니다 광역 나 그러면은 이거 아 근데 이게 쾌감이 너무 크단 말이야 이 총이 나 마법사가 될수도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하하하 한우물을 파시죠 형님 그럼 저거 가져가세요 왜냐면 종수가 어차피 물리딜이에요 마법 기반으로 한 물리딜이라 맞아 서로 교환하세요 지금 뭘요? 장비 그 책 호민영 호민영 호민영도 변신 센거? 뭘 주신다는거지? 몰라 뭘 교환하라는거지? 책 쓰라고 아 학자에 막 책? 견습생의 책을 호민영 드려? 네 아니 저 막대기 저런거 안쓸래요 저 4개짜리 이런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호민영이 이거 찍으시고 얼방 캐시고 기도드리고 집중력 5칸 오케이 나 이제 샷건 마음껏 써야지 어떻게 배 사러가요? 다시 타시고 오른쪽 가보죠 그래야되지않을까요? 그래야겠죠 이거 어 말해요 아니 차라리 한구 들려가지고 배 바꿔갈라고 알렸지 아아 배를 바꿔갈라고 이거 너무 느려 배가 좀 꾸지긴 했어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가서 퀘스트도 받고 네 밸브 업그레이드하고 신수도 좀 사고 어 아 포크스퀘어 간다고? 여기여기 여기도 좋아 실버크릭 가야지 실버크릭이 더 가깝잖아 그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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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이 다 쓰세요 네 아 지도 있는데 왜 나 아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지 아 형이 형 근데 한 개만 쓰면 될 듯 어 뭐야 암초? 좋아 못 참아 어차피 우리 바꿀거에요 배 어 3%로 선박자네 오 근데 피했어 근데 레벨업했어 오케 오히려 좋아 경험치죠 응 실버크릭 제가 돈을 때 배 얼마에요? 배가 어디 보자 시장에 어서오 무장한 배는 오백원 두십원짜리 있고 이백원짜리 아 이백원이 좋은데 이백원짜리 합시다 다 팔아서 우리 영끌 해가지고 이백원짜리 사자 영끌 해 영끌 해 영끌 해 영끌 해 퀘스트가 일본도 주는게 있거든요 이게 호민형템이에요 호민형이 총 쓰실거면 안쓰고 저 다 호민형 줬습니다 아이템 다 주셈 팔으라고 저도 저도 드릴게요 일단 돈을 다 드릴게요 호민형한테 호민형한테 나 다 팔게요 나도 그리고 이런거 이거 어떻게 주지 호민형 야 무장한 배도 있네 학대에 막대기 팔아도 되죠? 아 팔라고 드린겁니다 오케오케 에헤헤 200원 넘었다 일단은 상선증서 상선증서 일단 삽니다 와 파이프 와 저게 배지 저게 배야 저게 배야 저게 배야 그리고 형 장비 입고있는거 팔면 신의 수염도 하나 살 수 있다 어 좋다 그럼 제가 더 드릴게요 잠깐만요 저도 깃털모자 같은거 안쓸거거든요 이거 팔고 학자의 모자도 팔고 다 드릴게요 면심발도 팔고 오케이 퀘스트도 받으셈 퀘스트도 받으셈 퀘스트도 받으셈 퀘스트도 받으셈 연습생이 책 팝니다 이거 네 자 그리고 퀘스트는 아 이게 뭐지 아 일본도가 있어 우와 미쳤는데 이거 사무라이 칼인데 이게 어 아마 침착맨이나 호민형이 쓰는건데 이게 재능에 영향을 아니 그 뭐야 재능에 영향을 받거든요 힘이 아니야 이거 재능이야 근데 침착맨 이거 괜찮지 않아 저 좋습니다 괜찮죠 조 조커 골드도 있고 오케이 골드? 골드는 24골드죠 굳이? 굳이? 24골드? 아 저거 잡는거에요? 3레벨이에요 7레벨이야 어차피 못잡아 그러면 일단 왜 퀘스트를 주는거지 일단 벨을 타세요 상선으로 호출까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퀘스트 받아놓고 못 깨면 어쩔수 없고 그리고 그리고 이 근처 다 털져 어 나 실수로 뭐 눌렀어? 야 나 1번도 퀘스트 안 눌렀나봐 1번도 퀘스트 안 눌렀다고요? 암살자 돈으로 돈으로 했나봐 120골드짜리 그냥 24골드 아니었어요? 120골드짜리 그걸 했나봐 손 떼 키보드의 손 떼 자 제가 이 크라켄등불을 손 떼 키보드의 손 떼 제 등불 밝힐까요? 여기 눌러야 밝히는건가 크라켄등불 눌러야됩니다 가서 그러면 다 털면 될거 같은데 일단 다 털까요 여기? 아 저 근처니까 영웅석상 이거 침착맨님이 레벨이 낮으니까 이거 이따 한번 찍으세요 집중력 가득 차는거 이거 너무 좋아 싸웁니다 멀링 개패기 번역 오르래요? 번역 오르 뭐가요? 일본도 번역 오르라는데 24골드 뺏겼어 미치겄네 아 좋구나 이 맛을 나는 일본도 안써 아 못맞추지 저런거는 난 일본도 안써 멀링은 냅두세요 멀링은 내가 개머리판으로 펼 수 있어요 저 흠이 잡습니다 변습생은 냅둬 큰 큰 멀링을 한거니가 아 근데 잠깐만 에? 맞구나 뭐야 변습생은 내가 개머리판으로 칩니다 나이스 계획대로 됐어 제가 먼저 잡을 수 있겠는데요 완전 계획대로 됐어 오케이 아 나뒹후네 Alg의 공영 어 제꺼네요 이거는 자실 분 또차세요 ld máximo 호민 형ак이네 호민 형azione 이건 그냥 획대 시키넣게요 이건 아무도 안쓰죠? 학자의 풀? 넘기고 이거는 이거는 제가 뼈 걸 업그레이드 해놨으니까 효율이 좋긴 합니다 효율이 좋으니까 종수가 먹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죽을 거 같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싸웁니까? 연탄 가능합니까? 연탄 가능 아니면 크라켄등불을 찍을까요 먼저? 크라켄등불 찍어놓죠 먼저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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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물 좋아 어 이 새끼가 날 쳤어? 이 새끼 어 저항 저항 찼죠? 속도 맨 뒤로 우위를 좋아 가운데 개폐기 완벽한 성공 어 딜 좋아 좋아 나 나는 주술사들이 딜이 세긴 했거든? 코벌트들이 다른 애들이니까 좀 다른가? 주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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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팹니다 네 나 주술사 하나 써? 써? 어차피 너 이따가 성수 찍을 거잖아 아 쫄본데 쫄보 플레이 좋았어 저도 안 왔습니다 네 담궈 정수야 그 칼은 집어넣고 90도로 꺾어줘야돼 왜? 그래야 내장이 그 석기지 그 석기지 너무 잔인해 갈때는 곱게 보내줘 어 내가 이거 죽여야되네 확실히 확실히 죽여야돼 쓰세요 어차피 집중력의 성수 찍을 거잖아 이제 쫄보니 아니냐 전산이 아니냐를 하잖아 효율을 떠나서 쫄보가 아니라 이게 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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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죠 능지 문제죠 공유 공유 제꺼죠 와 구려 구려 이제 하얀색 템에 와 할 때는 지났어 제꺼죠 일단 제꺼죠 어? 전투에만 사용가능 이건 내가 리로드하기 리로드같이 애매한거 할때 어 호민이형 주면 좋죠 좋아요 어 제꺼죠 왜요 제꺼잖아요 좋아보이는데요 제꺼 아니야? 쓰세요 근데 킷셋스가 더 좋아 흰색 모자잖아요 근데 난 킷셋스가 좋아 흰색 모자에요 아 흰색 모자에요? 쓸거요? 저 어차피 장거리 전투하면 이거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쓰는게 나아요 저는 줘요? 일단은 써놓을게요 넘겨 지금 지력이 아 혼란 면역 산성 면역 산성 면역은 좋죠 아이템 푸시는 애들이 있잖아 그건 맞아 여기는 산성이 데미지가 아니야 아이템이 넘는거야 아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꺼는 이동보너스가 1이고 제꺼는 지력이 2거든요 네 음 제꺼 일반인데 훨씬 좋아 이거 쓰레기인데요? 이거 왜있죠? 그럼 갖고 있으세요 안쓰 있어요? 8.5 8.5 자 자 이제 턴 넘길게요 군대 키시고 침착맨님이 침착맨이 이동력 봐 이게 배지 이게 배야 일단 침착맨님 이거 석상 찍으세요 영웅 석상 석상 찍고 경험치 있어 이거 2레벨이랑은 창피해서 같이 못다니겠어요 경.. 경표 오케이 오오 쭉 차고 다시 차.. 하고 타고 등대.. 등대 찍고 등대 찍어요? 네 찍으세요 포그스피어 바로가기 크랩킹 나오면 그냥 싸우기 저 터집니다 크랩킹 셉니다 능지 문제 능지 문제죠 점화하기 그럼 아까 점화하고 갈걸 종수씨 뭐.. 그럴걸요? 그럴걸 그랬네요 6블록 내에 크랩킹을 막습니다 와.. 6블록이요? 그리고 저는 안타도 그거.. 그거 되죠 어차피 불러지죠 여기서 턴 종료 깨알힐 깨알힐 1일 1일 이거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실력을 가르죠 이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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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고 싶은데 아니.. 퀘스트 받아야죠 포그파이어 한 곳 가서 아.. 퀘스트 받아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포그파이어가 어딥니까 위쪽이에요 아 위쪽이에요? 키보드에서 손 떼 근데 내려갔으면 아예 내려가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야 그것도 방법 이것도 방법 모드가 옳다 지금 스컬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 오라기네 잡아버리게 포그스피어 항구를 바로 갈 수도 있고 소라기를 잡을 수 있는데 바로 갈게요 소라기 잡으면 잡으면 한턴 놀아야돼 오케이 어 리너 야 이것도 생명이면 너무 좋겠다 그죠 네 무조건 좋아 이건 리너 아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퀘스트 볼게요 이거는 퀘스트 하나밖에 없어요 포상금 24골드 예 받아보시고 받으면 준네 세보이는데 어 이게 6렙이야 다 열받게 우리가 약한가 이거 돈 줄테니까 뭐 좀 사 좋은 생각 약초 좀 사 여기 돈 좀 저한테 몰아주십쇼 세메스 신임 이거 성소 여기 이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력도 올라가고 어 알겠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저 성소 없으니깐 네 와 여기 질 좋은 기병도 이런거 아이템이 좋네요 여기 아이템이 좋네요 근데 어차피 돈이 없어요 이건 뭐야 우리가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아 얘가 바다의 왕이 호민 형님 저 돈 좀 주시겠습니까 그거 다 주면 제가 신의 수염 두 개 살 수 있거든요 두 개 사세요 그럼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돈 침창민님 지금 묵이 뭐예요 저 어 오래된 짧은 검 공격력 몇이에요 12 왜요 좋은 거 있어요 질 좋은 기병도가 92원인데 되게 좋긴 하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아니 뭐 다 팔면 신의 수염 안 사면 살 수 있어요 그럼 종순씨꺼 그 그 모자랑 좀 파세요 하하하하 아니 그니까 팔긴 팔 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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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라색 포볼트 기타 안 쓰죠 아까 이거 팝니다 이거 필요없는거 네 무용지물 97원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수염 두 개를 사느냐 질 좋은 기병도를 사느냐 종순씨 네 종순씨 잘 봐봐요 네 그것도 팔아보세요 한번 뭘요 뭘요 잠깐 뭐 하나 넣어놨으면 대륙에 대해 짧은 거 팔아봐요 아 이거를 빼면 무기가 없으니까 살 수 밖에 없네요 하하하하 그걸 노리신건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게 지금 신의 수염이 4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 공산주의잖아요 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침착민님이 세지면 우리가 세지는 거거든요 하하하하 아 기병도가 좋습니다 왜냐면 공격력이 무려 한 80% 정도가 올라가고 신의 수염을 사면 좋은 게 인플레 전에 사는 거라 좋은 건데 공격력 한 30% 아니 80% 증가 3분의 1이 80%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는 게 맞습니다 기병도가 맞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으니까 네 잠깐만요 네 상할 유트를 사면은 파티치료 스킬이 있네 그럼 파티치료는 어차피 있습니다 종수가 어차피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 그러면은 기병도를 하나 장만할까요? 예예 침착민님 원하세요? 예 사세요 사시고 제꺼 그것도 좀 팔아주세요 팔아버렸습니다 팔아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힐 팀의 수염을 못 샀어요 네 떠납니다 어 나 반격되어 있네 오히려 좋아 자 장차 반격 좋다 어 공격력이 23이 됐어요 침착민님 파티 픽업을 하고 자 그러면은 성급함의 성소 여기 어 오케이 이걸 제가 먹는 걸로 그럼 올라가는 길에 개 잡고 뭐 잡고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개 잡고 뭐 잡고 개 잡고 뭐 잡고 빌어먹을 자 소라개 장기적으로 보면 무기사는 게 더 좋아 왜냐면 어차피 신의 수염은 맞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한 원턴을 잡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호민이형 단계에서 저 성소를 못 밟고 종수씨 단계에서 밟아야 되네 돌다가 밟으면 되죠 돌다가 밟으면 되죠 아 뱀 어 침착민님 무기 괜히 샀는데요 너까지 안가는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소라개 되게 잔인하게 그 빼져있어요 그 알죠 소라개 빼져있는거 어? 이거는 제가 써도 마법뱀인데 아 그래요 침착민님 10미터 사줬잖아요 한동안은 죄송합니다 조의해주세요 네 자 여기서 네 배로 갑니다 원숭이전사 네 자 싸우고 어 이거는 와우 방해됐어요 아 저 얘네 기억났어요 저 고대주술사 뒷주민세네 아 나만 패? 기절했어 누구 잡을까요 지금 우리 둘이서 누구 고대주술사 잡을 수 있겠죠 이거 내가 양념 안치면 위험할텐데 샷 칼 사줬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유명도 위력점 한번 보여주세요 쳐내기는 뭐지 임창맨님 우리 에이스입니다 지금 쳐내기는 보호네 대응 반사 자 갑니다 근데 이거 저 너무 센데 딜랑비인데요 그래도 확실히 잡아야죠 한턴 먼저 들어오니까 뱀 와 세다 분리됐어 이게 기병도입니다 말은 어딨어 에? 기병.. 기병도인데 말은 어딨어 말은 없어 말은 없어요 말은 없어 말은 없어 마른하늘의 날베이 마른하늘의 날베이 아 뱀 나 이걸 모르겠네 아직도 이번에 못잡으면 4연속으로 있습니다 이제 재앙입니다 이거 무조건 잡아야됩니다 장전? 장전해야지 뭐해 그럼 힐 할까요? 아니면 하나 잡을까요? 이거 하나 잡아야돼 하나 잡아야돼 아 아니면 제가 잡을테니까 제가 잡을테니까 힐 하세요 힐 하세요 힐 힐하고 제가 잡을게요 힐 좀 아깝긴 하네 힐 좀 아깝긴 하네 하긴 해야돼 힐은 안 아깝습니다 자 우리 신의 수염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이거 비싸게 좀 많이 사놔야돼 집중력 사용해서 제가 확실히 할게요 하나 더 쓸까요? 집중력?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이제 4대 맞아야되거든 근데 하나 더 쓰면 쫄보긴 해 쫄보야 너 쫄보야 근데 여기서도 91%인데 뱀 아 많이 줄였다 아 아 뒤리약해 뒤리약해 기절은 괜찮아 아 오 이거 안했으면 안했으면 큰일날뻔했죠 저도 하나 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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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쳐내기가 뭔지 모르겠네 보호 아 번개짱돌 이거 쓸거 그랬나봐 아끼지 말아야겠다며 보호는 아홀 올리는거 아니에요? 보호가 나한테 이걸 뭐 방어 태세를 하는건가? 그런거 같애 반격 이런건가? 아 아 나한테 공격 오는거 한번 쳐내는건가 봐 막는건가 봐 그냥 아 되게 쓰잘득이 없네 약간 도발이랑 같이 써야 좋은거냐 반사는 나한테 공격하는거 다 반사하는거 나쁘지도 않은데 아 뱀 천보래 천보 개인천보 천보는 좋지 공유 어 제꺼네요 어 이거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제꺼네요 되게 좋다 저는 이미 장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어 제꺼네요 왜요? 이것도 좋은데 다들 욕심이 아주 그냥 속도가 붙어가지고 내가 총이잖아요 예 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렇지마 잠깐만요 손대 다 혼란 면역이 호민형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 종수 아니면 젠데 종수 원하면 종수 줍니다 아니 저거를 주고 제가 제 모자를 키스했을 아니 저는 지금 쓰는 모자가 지력이 2 붙어서도 좋습니다 그래요? 장착 침착맨님 지금 쓰는게 더 좋지 않아요? 근데 보라색 부분이 그래요? 그럼 호민형 줄게요 침착맨님 모자랑 아니 솔직히 까놓게 얘기하면 다 각자 지금 쓰는게 이거보다 좀 더 좋아요 저거 애매해요 호민형 좋습니다 저는 왜냐면 노란색깔 맞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색깔 있고 약간 좀 욕심이 그들그들 까진거 같은데 우리 팀입니다 아 팀이에요 우리 팀이에요 둘 다 같이 우리꺼에요 이거 호민형 모자 줬어요 모자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자 더 쓰고 저 되게 세졌어요 덕분에 지금 저 82 됐어요 속도요 근데 다음에 호민형이라 이거 성소를 안가고 긁어볼까 한번 더 여기 오른쪽을 어 강풍이다 한번 파밍해봐 오른쪽 저기는 최종보스야 저기까지 가만 아 이거? 어우 그렇게 준네 쎄 보인다 바다의 왕 해적선바 가면은 합류할까? 제 왕이? 안하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은 합류 안하죠 가오가 있는데 가오가 있는데 어? 끌려 그냥 끌린다고? 왕이 저기에? 안 끌리지 안 끌리지 에이 왕인데 안 끌려요 안 끌려 이때 해적선바 잡을까요? 네 고고 자신 있어요? 고고 아 항상 자신있죠 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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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쟁이들 총쟁이들 장전하니까 그 전에 잡으면 돼 오케이 두번 장전 나도 확실할게요 아 돈 나 확실해한다 저거 줘 저거 줘 저거 줘 도망가는거 실패할수도 있어요 일단 쏘샘 일단 쏘세요 나 쏘세요 총수야 어 너 장전하는 해적 잡아야되지않을까? 장전하는 애들 잡아야됩니다 가운데 잡으시고 조폐기 오른쪽 잡으시고 오케이 뭔가 보여주세요 조폐기 총수야 어 난폭함 검사원에 돈 못잡잖아 총이 줄네 무서워 근데 돈을 많이 잡았어 난폭함 검사도 괜찮을거같은게 총 얼마 안나플거같은데 근데 스플래쉬 총은 장전하는 총은 쎄 그런가요? 총은 스플래쉬고 이거는 총잡아 총잡아 얘는 35골드를 가져갈수가 있어 총잡아? 돈이 중요해? 우리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 돈이 없기네 신혜수염 3개 남았어 근데 어차피 우리 그진데? 다 굶어 죽을수 있어 이거는 홈인형이 맞는걸로 하죠 그.. 총을 어때요 그래요 전 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요 총이 따위 뭐 맞죠? 확실해 집중력가 있어 뱀 좋았어 나만 안맞으면 되지 뭐 나만 아니면 되죠 오케이 호민형이 맞고 자 좋아요 호민형 뭐 장전하시든지 뭐하고 어차피 제가 장전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그냥 패면 되요 여유있게 패면 되요 네 막타 쳐주세요 어어? 근데 호민형님 형 얼방있어요 얼방있어요 어차피 저 집중의 성소 별로 별로야 이거 아까 훔쳐간 돈이야 오케이 공유를 넘겨놓을게 이거 어? 오! 미친 미친 나 데미지가 지금 10이 올라갔어 미친 호민형 맞을만 했네요 맞을만 했죠 맞을만 했죠 어? 뭐야 어? 흉내내기 상자였어 보상이 없었어 야연가방 요정가루 먹어버렸어 죽였다 내 야연가방 야연가방은 너무 아깝다 잠깐만요 호민형 죽여버리셈 쏴버리셈 뱀 오 근데 세 또 먹나? 안먹었어 다행 이제 우리 세명이 때리기 때문에 야연가방 내꺼였는데 우리꺼죠 우리꺼죠 형 힐할까요? 호민형 죽을거 같은데 이거 힐 한번 하고갑시다 아 힐 안해도 돼 집중해 성수 있잖아 아 그건 맞아 이거 우리 세명이 그래요 아 잠깐만 우리 세명이 딜을 우겨넣어 만약에 종수가 관통이니까 14딜이야 18 재장전 해야돼 재장전 아 그래요? 그럼 힐하는게 맞았나? 혼잡기 못잡는데 이거? 아 난 셋이 때리면 잡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어 난 재장전이야 아니 방어도가 높아 아 호민형 회피가 28이네 침장맨님 이거 어떻게든 잡아보세요 크림 띄어서 오케이 제가 어떻게든 잡아봅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뱀 도발있어요 도발? 도발없어요 도발없어요 형 없는데? 나 재장전할게요 아 도발있나? 나 도발있었나? 형 안때렸어 형 안때렸어 잡았어 잡았어 나까지만 오면 돼 자 도발해놨어요 그냥 때려잡으세요 아 이거 잡을 수 있겠네 뱀 뱀 포민이형이 잡으면 돼 포민이형이 잡으면 돼 내가 잡을 수 있... 이거 한방인 거니까요 아 이거면 잡겠지 오케이 뱀 오우 시트 와 어 제꺼네요 튼단 침장맨님 이거 드시고 7m 반납하실래요? 이거 하트로 하는거야 하트 그러네 어 크리티컬이 잘 터져 근데 이거 되게 좋겠다 크리티컬의 속도가 좋다 이거 좋은데 7m 괜히 샀네 신혜수염이나 살걸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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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이게 하나짜리라가지고 집중력 쓰면서 쓰면 효율이 좋네요 난 이게 진짜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방어 방어두구도 무시한데 개좋아 보이는데 방어두 무시한다고요? 어 관통이네 관통 공격이 달렸어 왜 관통이 달렸지 장차 관통 달렸고 제꺼네요 개좋네 이거는 오케이 아니 뭐 별로 안종이하니까요 네 그쵸 자 저 성소 근처 한번 이렇게 돌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 그냥 성소 가면 제가 성소 찍고 이속으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게 하나짜리가 또 안 좋은게 뭐냐면은 하나 실패하면은 아예 데미지가 안들어가서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무조건 이거 적은게 좋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조금만 딜이 돼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함정맨인데 이거 이거 조사합니다 못참죠 예 죽여버리세 아니요 64골드를 먹었습니다 오케이 사람만 돈만 뺏었어요 사람은 안구하고 예 어차피 죽을 애예요 오케이 오히려 좋아 야 이동력이 이동력 우리의 이동력이죠 배타면 우리의 이동력 우리의 이동력이죠 그렇죠 우리 우리가 뭔가 저기 뭔가 사원 하나 가야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우리가 사원을 가려면은데 좀 파밍을 해야되는데 여기가 지금 너무 약해빠졌어요 그래서 퀘스트를 깨면서 막 근데 퀘스트가 7렙 8렙임 그니까 이상해 이거 레벨이 좀 설계가 이상해 레벨 디자인이 좀 이상하지 않나 어? 이거 정찰식으로 줄테니까 한번 뚫어봐 내가? 진행이 낮잖아 근데 턴은 낭비하는거보다 큰 차이 없지 않을까요? 혹은 오른쪽 아래 어차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두면서 가야되는거 아니야? 뭐 있어요? 없는데 카지노 같은거 깍해니 바다동굴 있다 바다동굴 가서 이거 탑시다 바다동굴 있다 이거 갈만한데 3레벨이야 갑시다 저거 탑시다 강풍 안부네 노상강도선박도 있어 가는길에 노상강도선박도 있어 가는길에 오케이 거지발사기님 어떻게 할까요? 안 맞으면 되죠? 피가 너무 없는데 어떡하죠? 성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메인캐스트가 뭐냐면 숲섬의 물사원 악당섬의 물사원 이런걸 잡아야 되거든요 물이 밀릴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랩업을 하고 가야되는데 물사원이 너무 높아 8레벨이에요 8레벨 물사원 이거 괜찮아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저 활쟁이한테 그러면 아냐 잠깐만 형 체력이 시그리네요 네 그니까요 괜찮아요 형님 성소있어서 집중력 까이면 되요 방향이 이상해요 와 광역이 아니야 광역이 아니네 무기 바뀌었어요 이제 아 오케이 오히려 좋아 어 뭐가 좋아 관통딜이네 가운데 가운데 제발 살려줘 저 한번 쓰죠 수염 쓰야겠죠 이건 수염 쓰세요 오 이러면은 우리 수염이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제가 도발 하나 할까요? 그냥 잡는게 낫지 않을까요? 잡아요 그냥 호민이형 재장전 해야되니까 아 호민이형 재장전이구나 아니면은 아니 잠깐만요 36이나 34짜리를 치세요 제가 아이템으로 노상강도 가운데 잡... 그 아이템 좀 아깝지 않나요 형님?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 악기똥이야 진짜 15밖에 안돼 데미지 그냥 잡고 재장전하고 딱 15야 데미지가 아니 근데 그냥 잡고 재장전하고 어차피 저거 뭐야 두번 턴 돌아오니깐 그리고 18을 매기잖아요 그럼 16이 남아요 그래서 15로 어차피 안 죽어요 그래서 노상강도 그냥 잡는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네 뱀 일단은 저야 그럼 재장전하겠습니다 예 오칼 오 자존심 상해 오 칼 오 칼 오 와 동기들 아파 그러면 활쟁이 찔릴게요 윌드 아무나 찔러도 제가 피니쉬 넣을 수 있습니다 활쟁이 찔르세요 어 못찔렸네요 아 쓸걸 나 이거 80% 넘었는데 쏘샘 아 나구나 도발을 해? 아니 그냥 때려 두리때리면 잡지 않을까 호민영하고 잡으면 잡을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실패하면 안실패함 아 근데 이거 아까운데 시빌한테 쓰기에 나 27인데 어떡하죠? 잡아요? 잡은건데 없어요 왼쪽은 반격댐이에요 반격댐 컬 호민영이 미쳤어 방금 없어졌어 없어졌어 오케이 점사 점사 저 이거 쓸까요? 집중? 많은데? 이거 정수씨랑 나랑 같이 하면은 어 32딜인데 써야돼 써야돼 호민영 재정전해야돼 아 근데 32딜을 하면은 어차피 못죽이 아 치명타가 터지면 얘기가 달라지죠? 제가 아이템으로 잡을수 있어요 그냥 치세요 아닙니다 제가 잡을수 있습니다 뱀 샷 와아 이거 잡네 레벨이 왜이렇게 안올라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 와 인지 이거 저 필요합니다 회피가 7이에요 네 제꺼네요 저 목걸이가 없기네요 목걸이 어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종수박아 아니 넘길게요 드세요 아니요 이거는 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걸이 저항 파티저항 목걸이를 드릴게요 제가 딜러니까 지금 어 좋아요 그게 나을거 같애 보석장식품데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바로 드릴게요 하나짜리가 났나? 하나짜리가 났나? 비단 스카프였구나 나 뭐가 났지? 이게 난거 뭐가 났지 모르겠네 뭐야? 뭐 있는데 형님? 아니 방금 받은거 다시 드릴게요 저는 비단 스카프가 난거 같애요 형 네 이재룡이에요? 예 아 그게 이게 더 좋은거 같애 뭐 상인이야? 뭐 다가지고 댕겨 종수야 거지발사기님 그 가방 눌러봐 거지발사기님? 그니까 뭐 육지를 좀 찾아야돼 막 쏟아져 목록이 막 쏟아져 옆에 못 떴어요 옆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있어요 네 되게 많네요 그 그 종수 줬어요? 아이 그 그거? 목걸이? 어 저 받았어요 일단 장착한 목걸이 없으니까 예 눌러봅니다 야 운은 똑같애 나 50이긴 한데 그냥 해 써 그냥 할게요 신고할게요 쓰세요 쓰세요 원숭이 갑옷이 더 좋은데? 대실패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방금 모험용 방토 필요하신 분 있어요? 인지 올라가는거? 아니 거지발사기님이 그거 같애 이게 실제 실제 사람 같애 옷을 옷장에서 골라서 입을라 그래 자꾸 그날 그날 그 코디에 맞춰서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인지가 더 좋다고? 그러면 바다동굴 제가 그 나 인지 무기야? 아 나 인지 무기네? 저 집중력 쓰면 바로 밟을 수 있는데 갈까? 가죠 바로 가죠 가요 어 나 또 강해졌어요 내 무기가 인지굴림이었대 아 좋죠 들어갑니다 근데 어차피 쭈형은 다 70이라 좀 셀꺼에요 이네 어 4렙 한방컷이야 저 어둠픽시같은 애들은 보낼게요 내가 접어주세요 근데 빗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한 칸치죠 형 어? 종수야 어? 너 이거 아이템 경험치 아이템 그거 먹으면은 너 레벨업하나? 어 맞아 레벨업 바로 해 그래서 지금 보고 있어 어 이거 써야겠는데 수현 자 떼겠는데 쓸까요? 그러니까 이럴때 얼음픽시를 내가 한방컷을 못하는 아 한방컷을 할 수 못 내가 얼음픽시가 한방컷이 안돼 너 돼? 나 공격력 감소 걸려가지고 나 무능해 나 그냥 도발 걸어야 돼 나 다음에 그럼 제가 그럼 지금 신수를 쓰죠 네 그럽시다 신수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약간 애매해요 이게 우리가 기병도 그거네요 신수가 많이 드네 아 그 아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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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장전 자 재장전 나를 쏘고 가라 아 쓰레기야 나 나 한번 실패하면 완전 쓰레기야 와 쟤네 뭐야 오케이 픽시를 뚫어놓을까요? 픽시 뚫으면 제가 한방에 보낼 수 있어요 병건이가 픽시 한방에 잡을 수 있지 나 공격력이 낮아가지고 픽시를 못잡아 나는 계속 도발 셔틀을 할게 그럼 제가 픽시 뚫을 때 호민이 형이 잡는 걸로 응 수 있다면 마디쇼 아니면은 내가 좀 막 무슨 푸는거 있으면 좋은데 푸는게 없네 어 보탰다 도발 실패 아 이런거라도 뚫을거 내가 벗겨놓을걸 그것도 괜찮지 호민이 형이 픽시 잡으면 돼 두번은 안하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좀 좀 풀렸어 아 근데 내가 못벗겨가지고 종수가 못벗겨야되네 씨 내가 벗겨놨어야 돼 아 나 돌아왔다 공격력 그러면은 멀럭샤먼을 벗기죠 얘가 물리방어가 없으니까 내가 둘이 때리면 잡을게 근데 어차피 우리 이번 턴에는 못잡어 왜 몇 댐줄 수 있어요? 8 저 18딜 크리 터져도 안되겠다 그니까 내가 아까 벗겨놨으면 아냐 나 아이템 써서 잡을게요 샤먼한테 해서 샤먼 치세요 그 아이템이 형 그 보라색 얘기하는거에요? 네 그거 좀 아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써야되는데 꾸친거래요 데미지 변... 애매한 데미지라고 그래? 종수야 너 세명한테 딜 주고 싶어서 그렇지 오 어 그리고 나중에 약간 좀 우리 우리 막 보스전같은거 할때 세네들 나오잖아 그때까지 되게 안쓰고 싶어서 이러면 안써도 되겠다 아이템 이러면 안써도 되겠다 저 터질거 같아서 어 형 아 장전? 이러면 세명인데 어 샤먼을 잡죠 샤먼 잡아 해골전사가 계열받게 그거네 물리데미지 다 반사네 맞아 조금씩 일부반사 조금씩 나는 18데미니까 멀링이 샤먼 때립니다잉 막닥치세요 아 이게 하나짜리 이래서 안좋다니까 한 번 쳐야겠네 자 날 보는거야? 어휴 뭐 아프다 어 우리 종수야 너 어차피 레벨업해 난 괜찮아 난 괜찮은데 종수야 나 아이템만 잡을게 그냥 근데 병건아 너도 레벨업해 그럼 과감하게 좋아 아 호민이형 죽이샘 그거 자꾸 왜 써 하나 남았는데 형님 어 아까운데 키보드에서 손 떼 그냥 형님 아이템이 써보고 싶었던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막타치고 싶었어요 아 오케이 어 아까운데 이거 뭐 신수 하나 쓰고 들어가 어떻게 마지막 신수에요 쓸까요 아 잠깐만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 쓸거면 쓰고 들어간게 맞아요 턴을 안 쏘는거 아 27댐 누구한테 넣을까요 27댐? 응 27댐 넣으면은 쟤야 쟤 오기전에 잡을 수 있어 쟤 그냥 저 두건 두건맨 도둑 도둑 턴 오기전에 잡을 수 있어 그럼 잡죠 도둑 넣으세요 오케이 오 휘둘러치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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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수야 너 도둑 잡을 수 있겠냐 난 잡을 수 있어 아니 신수 써야돼 아 그러네 저는 지금 학자이프를 먹으면 랩업이 되긴 하거든요 호민형은 그럼 알아서살기 뱀 아 실패 그럼 니가 잡아라 제가 여기서 그러면 학자이프를 하나 쓸게요 랩업하고 이거 써서 하나 잡고 오케이 좋아요 호민형은 장전 재장전 밖에 할게 없는데 네 아니 호민형이 딜이 참 센데 장전타임이 조금 저거하긴 하다 그 턴이 저거하니까 호민형은 오 같이 돌아 결대로 돌아 결대로 돌아 결대로 돌아 잠깐만 우리 둘이 잡아야 되거든 하나 우리의 총합은 이십... 아 삼십사 삼십사 콧고블링 가야돼 콧고블링 가야돼 콧고블링 가야돼 콧고블링 가야돼 그리고 나도 집중력 쓴 집중력 쓴 썸 써 하나짜리니까 자 종수야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고 난 했어 너 너네 써 이거 집중 써야돼 집중씀? 망신당하기 싫으면 망신당하기 싫으면 좋았어 오케이 어 호민형 아 병건이야 오케이 나 맞고 출혈 오히려 좋아 저거 잡은 출혈 없었네 오히려 좋아 처음에 당한거보다 나중에 당한 출혈이 더 달콤해 맞아 때려 안써 안써 나 있으니까 나 믿어 오케이 뱀 좋아 아 여기서 텐트 하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어 호민형 어 레벡 오 레벡 좋아 포탈 스크롤 좋아 이건 지력 이거는 제가 가질게요 지력이니까 네 자 여기서 쓸까요? 마지막 남은 신의 수염입니다 이거 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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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셋 쓰셋 왜냐면 다음 전투가 확정이야 쓰셋 오케이 쓰셋 우리 그러면 다음 마을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나와도 모든 돈 털어서 신수답니다 알겠어요 아 나 잠깐 아이템 바꿀걸 아 그럴걸 아 근데 관통 칼이 또 아씨 아니 그냥 씁시다 이거 집중력 쓰면 좋겠다 저 어 카오스 마술사한테 넣을게요 네 오우 새 어 가 피하진 않아요 형 개머리판 때리기 석가 할 수 있어요 카오스 마술사 개머리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어차피 맨 뒤로 밀림 문제는 저 돌이에요 저 저도 맨 뒤로 밀렸어요 코민이 형 혼자 하세요 나 돌 땡이에요 네 나는 얼음덩이에요 뱀 어우 좋아 좋아 총검술 총검술 날 쳐주면 좋은데 풀리는데 날 치고 가라 또 석화 석화 어 내 차례 이거는 참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법고문을 치세요 아 안되겠다 왜요 아이템 쓰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템 다 썼잖아요 아니에요 아이템 쓰려고 했죠 아니요 아니요 저 한 21뎀 정도 넣을 수 있는 줄 알았어 22뎀 정도 내가 그 개머리판으로 또 칠리하게 됐어 아 근데 안되네 방어가 높아서 그쵸 도발할 필요 없겠죠? 없죠 없어요 그냥 치면 될거죠 그냥 치세요 나 재장전하고 넘어가야되요 집이 괜찮아 솔찬히 들어갔어 아 여기서 그 아이템을 썼다면 딱 15인데 깜이 그래도 썼으니까 됐어요 썼으니까 됐죠 그냥 오케이 굳건음 어 굳건했어 석화가 좀 오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혹고블린을 제가 갭해보고 잡으세요 대박 그거 근데 이거 못잡으면 좀 골잡음이다 집중 쓸까요? 이거 못잡으면 개망신이야 무조건 쓰세요 집중 써? 무조건 쓰세요 써 써 80%인데? 아 10% 낯선데 아 10% 낯선데 집중으로 비라마가 아까워하지마 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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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깨졌어 이제 깨졌어 이제 깨졌어 그러니까 깨져버리지 안때린거야? 이새끼가? 저 못참습니다 참지마 담고 담고 뱀 뱀 야연가방 하나 써야겠다 계단이 계단표지가 있으면 쓸 수 있다는데 제꺼죠 이거는 제꺼죠 네 넘기기 네 하트웨피에 추가골드 너무 남에게 주고 싶은 템이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트웨피에 붙으면 다 주고 싶다니까 아 이거 제꺼죠 추가골드가 어차피 그 저거면은 내 능력치는 오케이 다 팔아서 뭐 황금뿌리 아 좋아요 황금뿌리 이거 한번 써야되는거 아니야 황금뿌리를 남을 좀 주세요 이거는 왜냐면은 종수씨가 지금 집중력에 여유가 있어서 황금뿌리 하나 줘 놓으세요 누구 지금 여기서 야연가방 깔까요? 지금 못줘요 깔 수 있어요? 야연가방 지금 못가지 황금뿌리를 그러면 홈인형을 드릴게요 그럼 저도 하나 주세요 너도 하나 줘요? 그럼 난 없는데요 네 왜냐면 세개 있으니까 이번 던전 끝나면은 다시 반납 혹시 모르니까 유사시에요 내가 써야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바로 레딧 때립니다 네 때리진 마세요 레딧 누르세요 그냥 그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키보드나 잠깐만요 그 나팔총보다 이 머스킷이 낫겠지? 근데 이 기병도보다 이게 튼튼당검이 관통이 또 있어가지고 어? 아 뭐야 좋다 상점 어? 신의 수염 세개 있어요 돈 다 뭐라도 사죠 자자자자자 자 돈 줄게요 내가 어? 왜요? 아 그래도 추가 골드백 득 옷이 있는데 이건 안 살게요 이거는 돈 낭비인 것 같습니다 나 다 돈 줘버렸어 다 주세요 저 다 주십시오 잠깐만요 철제다 세 보인다 다 다 주면 돼요? 저 넘기면 돼요? 다 주세요 잠깐만 나 어떻게 주는 거지? 와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루모터스 아티팩스 어? 넘기기? 나 넘기면 돼? 네 돌아오겠지? 저 그럼 신의 수염 일단 세개 다 삽니다 네 사야죠 어떻게 여기서 이게 꿀같은 이게? 다 샀구요 돈이 조금 남았어요 네 살 거 없죠? 네 뭐 필요한거 철제닷이 진짜 사기라는데? 뭐가요? 철제닷? 왜 사기에요? 철제닷 좋아보이긴 하는게 딜이 30에다가 물에 대한 추가 데미지 있어서 뭘로 잘 잡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호민이 형 그 족같은거 쓸거면 그냥 다 쓰세요 뭘요? 총 그 족같은거 쓸거면 저 다 쓰세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철제닷을 힘이니까 침착맨님이 쓰시고 침착맨님이 쓰시던 그 시미터같은걸 호민이 형 주는게 어때요? 호민이 형 총 안쓰는게 좋은거 같아요 총 너무 재장전시간 길어요 아니 어차피 닷을 누군가 쓸거면 호민이 형이 쓰는게 낫지 왜냐 닷 저어주세요 저 힘도 세요 왜냐면 나는 특능에 굳건함이자 방패 들면은 그니까 닷을 저어주세요 그러면 호민이 형은 앞으로 이제 무기 닷으로 고정합시다 네 총 잘 썼다 지금까지 네 총 다 파시고 총 나쁘지않았어 상닷으로 상점에서 지금 파실거있으면 다 파세요 여기서 아 지금 지금 다 팔게요 제가 이거 호민이 형 드릴게요 네 물맵이라 물, 추뎀, 사기임 호민이 형 이제 날라댕김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나 로브도 팔고 나파이 총을 팝니다 이거 혹시 보석 장식풍댕이 쓰실분 있나요? 아 이거 갖고있는거 좋은거 같아 이거는 공중이랑 벌레 추뎀이라 이거는 팔고 이거는 안팔아도 될 때 어 저 주세요 저 장신구가 아예 비어있네요 아 장신구가 비어있어요? 쓰세요 어 저한테 들어왔네요 얄미 얄미 이건 별론가? 키세스 별로야 자물쇠 따개는 어 키세스 갖고있지 저항이라서 상황 마다 쓸 수 있는데 자물쇠 따개 장착이 안되는데 그건 장착하는게 아니죠 아 상점이구나 그거 아이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호민이 형은 이제 힘캐로 가는거네요 다시 있으니까 아니 나 왜 장착이 안되죠? 아 자물쇠 따개가 철제 다시지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수야 정수야 호민이 형이 민망해하면은 좀 리액션 좀 해드려 아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어요 아 뭐 호민이 형은 이제 힘템 맞추면 되겠다 그럼 머스킷 다 팝니다 네 다 파세요 형님 됐어 됐어요 됐어요 그럼 형님 이제 나중에 장신구랑 템같은것도 힘쪽으로 둘둘둘 하시면 될 그렇게 그렇게 해야죠 이제 좋다 좋다 됐고 다 됐나요? 뭐 살거 없죠? 네 넘어갑니다 아 요것좀 사주고 싶은데요 우리 팀원들 뭐 루모터스 루미노스 인지가 나 방금 엄마의 마음 어 종수마미? 아니 종수마미래 아니 아니 그것도 있어 포함층 꿀끼리 이거 경력 아 아닌가 좀 그런가 어 그렇게 아 나 상점을 못 켜요 제가 상점을 이미 넘겨가지고 나 상점 보고싶은데 못봐 나 34뎀입니다 가고가죠? 가죠 나 몇톤 34뎀 늘 수 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총에 상위호원이야 그거 저기 한번 수염하고 가죠 지금 다음 끝 아닌가요? 아 여기 다 이거 다음에 끝인가? 또 있다면은 야영가방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바로 갑니다 아 끝이네 이거 싸울 뭐야 이거 왕실조개 제가 엽니다 제가 엽니다 철개 담당이 오 좋은거 내꺼 니꺼 아니에요? 우리꺼에요? 아 이거 넘기기 이거 효율있죠 한 명? 누구지? 저요 효율쟁이? 종수? 별로 쓰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거 이거 좋아 이거는 종수가 쓰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 종수가 왜냐면은 신의 수염 쓰는 타이밍이 나오면은 한턴에 아이템 하나밖에 못쓰잖아요 근데 신의 수염이 아이템이에요? 파티치료 아니에요? 파티치료인데 그 아이템 한턴에 공격 타이밍 때 아이템 하나만 쓸 수 있거든요 두개를 동시에 못쓰니까 이거는 침착맨이나 호민이형이 쓰는게 좋을 듯? 이거요? 제꺼잖아요 그죠? 어 활력이면 뭐 냉동 면역도 좋다 응 아싸 아 근데 물 면역이 좋은데 제꺼네요 제꺼네요 전투 속도 오 좋네요 제꺼네요 거짓말 쓰게 거짓말 쓰게 거짓말 쓰게 거짓말 쓰게 거짓말 쓰게 오 이거 지금 야영 되나 볼까요? 야영? 배 위에서 안 되죠 와 운치 있겠다 준네 운치 있겠다 야영 안 됨? 육지 쪽으로 가볼까요? 아래 아래 육지 있어요 물 면역이 너무 좋은데 이거 젖음이잖아 물이 아닌가? 제 차례네요 와 이동 속도 7곡하냐 어디로 가볼까요? 1번 기병도 빼라고? 기병.. 기병도 쓰읍 아씨 아래로 내려갑니다 안싸워요 바다 동물 어 끝났고 아씨 아니 그 개같은게 뭐냐면은 뭐야 오케이 어? 이거 합니다 크라켄이랑 해봐요 나이스 어쨌든 6이랑 7이 왜 열리는지 모르겠어 이거 씨알대기 없이 불의 덕화산 6렙 인데요 저 터질 것 같은데요 저 터지죠 어 옆에 성소가 하나 있는데 최대 체력과 체력 재생량 2의 성소에요 근데 우리는 성소가 다 있어서 못 먹어요 좋네 나중에 먹자 아껴놨다 일단 크라켄 우아앙 아 이거 갈대가 애매하네 이거 밑에는 아예 남극이에요 못 가는 지역이에요 그니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오른쪽도 열어봐야되나 도둑선박 막 이런거 벨을 털어야되는데 우리 근데 우리가 지금 체력이 없어서 섬에다가 야영 한번 해야되지않나 캠핑 야영 까고 개랑 이런거 하나씩 먹을까 좋은생각 도시가 없어요? 에? 도시가 좋은데 도시 없어요? 침착맨님 그거 한번 써봐요 탐험 스크롤 썼나? 아까 깠어요 아오케이 아 그리고 이거 황금초 봤나 아 봤나 얼 물 저 그렇게 쓰레기 아닙니다 아 쓰레기라기죠 잠깐만 이거 글자 어떻게 해야되나 다 먹을수도 있는데 기억력이 좋다 이런거죠 뭐 어떡하냐 어 황금 뿌리 하나 먹고 싶은데 지금요? 아뇨아뇨 싸울때요 싸우면 좋죠 근데 여양 가방까면 야영카만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그래요 일단 한 한칸 까지는거 보고 한칸 까지는거 보고 한칸 까지는거 보고 어 옆에 해적이 뭐있다 해적의 자금만 어 한칸 시간동굴 시간동굴 재밌겠다 여기도 육랩 이거 저 터질거 같은데 우리 저 터질거 같은데 우리 해적의 자금만 쪽으로 가서 캠핑 한번 할까요? 네 해적의 자금만 쪽으로 가서 캠핑 한번 할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요 이거? 이러면 고수같이 보임 아 잘하는거 같으니까 좋다 아 해적의 자금만 여기서 또 신혜수염 사갈수 있잖아요 신혜수염 사갈수 있습니다 신혜수염 사면 좋죠 돈좀 줘봐요 알겠습니다 내가 갔다올게 후딱 알겠습니다 제가 예 공민이 형한테 돈을 드릴게요 악마의 선착 전재단입니다 퀘스트 있어 그림자의 성막 자 여기 신혜수염 있구요 파이프 업그레이드를 못하네 파이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우리 체력들어서 파이프 좋은데 여기 아이템은 뭐 그냥 저냥 뭐 피가 보지 이건 참 좋네 지금 지금 신혜수염 몇개 있어요? 지금 3개 있어요 3개 더 살까요? 다 사죠 긁어 긁어야 돼 아 이거 용파이프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 싶은데 이거 파이프.. 아니다아니다 용파이프 얼만데요? 270이요 돈이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겠네요 다음에 사죠 은자물쇠 강탈 면역 있습니다 돈 다 한명한테 몰아주고 강탈 면역 하하하하 그냥 도망가기 전에 잡으면 돈 복사 모피가 뭐 내꺼네요 더 살거 없죠 네 모피가 뭐 필요해요? 제꺼네요 아껴서 용파이프 업그레이드 한 번 하죠 저희 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돈 좀 아끼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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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트 캐스트 아이템이 있고 캐스트 제꺼네요 사파이어 검 미친 사파이어 검 근데 이건 깨질 수 있어요 맞아요 한 번씩만 바로 깨어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하세요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게 좋은 것 같아요 포상금이나 회수 돈 많이 주는 거 포상금은 120골드 회수는 143골드 뭐 할래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사파이어 검을 하고요 네 제가 데미지가 뻥 튀겨야 되죠 네 억지로 하나 깨 밀어 밀면 갑자기 훅 성장 아 네가 한손 데미 좀 꾸지니까? 아니 꾸지진 않은데 팀의 그 어떤 그 파워를 순식간에 증가를 시키고 레벨 높은 5렙 6렙을 밀어버려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슬롯이 실패하면 한 칸이잖아요 바로 부셔지는데 집중력도 못써요 집중 못써요 그냥 복불복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쓰지 마세요 그러면 경험치나 돈이 좋아보여요 경험치 올릴까 우리 시간 좀 부족한데 40 42 경험치 40 고 오케이 성장 좀 합시다 네 헤일이 생각보다 늦게 오네 어 바로 위야 가깝다 바로 위야 조지러 가자고요 좋아요 네 저 그럼 배로 돌아갈게요 그냥 휴식하시면 어 맞다 맞다 피어팜 내는데 근데 우리 캠핑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아 맞다 이거 각자 돈 가지고 자고 가면 안 돼요? 자고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여관에서 응 근데 그럼 각자 하면 96골드에요 네 근데 야영캠프가 좀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요? 야영캠프하면 다시 여기 올 거예요? 안 오잖아요 아니면 이러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 야시장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 이런 데다가 야영캠프 하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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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한 검사선박 이런 거 잡죠 그 주변에서 설치기? 네 아니면 악마의 선창에 또 그거 할 수 있어요 굿 아이디아 그 뭐지 그거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뭐지 신의 수염 또 사 올 수 있어요 어 가자 악마의 선창 못 참지 악마의 선창이 마을이에요? 잠깐만 돈 줄게요 마을이에요 그럼 철개 담당님한테 드릴까요? 철개 담당님한테 주면 될 거 같아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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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HP 아니 XP 어? 자연의 우세크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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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보인다 이거요?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모르겠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딴 거 뭐 그림자 성소로 배달하기? 그림자 성소 근처거든요 파티 HP 31 괜찮은데요? 성장 좀 합시다 악마의 선창으로 돌아오기 지역 지도 해적의 자금만에서 지역 지도를 가지고 이것도 쉬운 거고 아이템은 봉인된 스크롤 가지고 여웅 석상 지혜의 성소... 가 어디지? 모르겠어요 자연의 우세크 할까요? 그러면?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게 빠르긴 해 여기 자금만은 아래에 있거든 바로 어 쉽네 이건 캐스트가 아 그리고 그림자 성소도 근처에 있어 정황치 먹죠? 네 그럼 이거 할게요 네 그리고 자금만 네 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내수염 철제장화 안 눌러져 그리고 시장에서 시내수염 여기 왜 이렇게 싸? 싸다 구입구입구입 단연초 필요합니까? 철제장화 어때요? 철제장화 철제장화? 철제장화? 저요? 별로 나쁘지 않아 나 철제다세 철제장화 뚝배기맨 별로같은 별론가? 3 별로? 3차이별로? 속도가 줄잖아 그래요 근데 힘이 명중률이라 단연초가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출혈 기네요 단연초 하나 삽니다 단연사죠 더사? 그리고 방패 혹시 남는 분 있나요? 저 하나만 주세요 방패? 제가 방패가 철제 방패라 살 필요는 없고 남는 거 없어요 공포면역 전사의 방패 좀 싸긴 하다 이거 하나 사갈까? 전사의 방패 괜찮은데? 하나 사 싸서 이거 싸서 괜찮아 지금 사달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저는 힐러라 방패가 필요는 없어요 있음 좋지마 아 있음 좋은데 아 근데 돈이 64골드밖에 없으니까 단연초 살게요 하하 아 왜냐면 스탯 차이가 별로 안나 저게 그리고 아 나는 나는 지금 방어도 일자리 쓰고 있거든 니가 그걸 쓰고 나를 이걸 줘도 돼 니가 쓰던 걸 그러면은 이거 살려면은 잠깐 나 하나 팔아볼게 그럼 우리 시내수염이 많네요 이제? 여섯 개? 착용하고 시내수염이 많고 떠나기 하고 잠깐만 쓰던 거 주고 어 좋아 신혜수염 주고 단연초를 종수씨가 호민영 하나 주세요 나 하나만 주세요 네 그리고 부츠는 어부부츠 필요하신 분 없죠? 저는 학자의 발사김 쓰고 있습니다 침착맨님 그리고 제가 이거를 팔아주세요 근데 파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살 때 상인을 만나잖아요 응 그럼 결국 그때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거든요? 언제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 여러분 저 시내수염이 9개에요 와우 자 그리고 저는 움직이는 게 3이 남았잖아요 타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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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의 자금만 위로 가야죠 위로 가야죠 위로 가야죠 해적의 자금만 찍으려고 아니 그 저기 어디야 야시장을 갔다가 해적의 자금만을 어차피 들러야 돼요 퀘스트 깨려면 우리가 퀘스트 두 개 받았잖아요 해적의 자금만에서 받은 퀘스트가 야시장에서 갖고 오는 게 있어요 야시장을 갔다가 해적의 자금만 들렀다가 선창을 가야 돼요 자금만 이게 야시장 들렸다가 어차피 자금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죠 어 능지 이슈 죄송 오케이 손 떼 손 떼 키보드 손 떼 야시장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형님 캠프 여기 깔죠 어 전투 싸워요 뭐야 이거 왜 신수 아니 신수를 하나 쓸 거면 우리 캠프 안 깔아도 돼요 신수 9개에요 근데 신수는 아끼는 게 무조건 좋아요 캠핑보다 저 몰래 지나가게 72%입니다 어? 지나가 지나가죠 지나가요 몰래 지나가 나이스 형님 제가 픽업 해드릴게요 오케이 물건이나 한번 볼까 물건이 없구나 우리 어차피 그지구나 뭐 좋은 거 있나요? 어.. 철제닷 아 마녀의 수련은 좀 살만 한데 아 그 철제닷이 이 물 맵에서 사기래요 아 진짜요? 네 아무튼 떠났습니다 와 이 눈보라고들도 개좋아 보인다 어? 저희 이게 물 맵이잖아요 다 철제단 어때 세명 다 아니 근데 물맵이잖아요 이거 물부적 같은 거 줍는 좋지 않아요? 25% 추가 딛인데 철제자시 사기라면 물부적 아티팩트 끼면은 그럼요 근데 돈이 없네요 그쵸 철제단 엄청 싸게 판다 여기 근데 저는 근데 힘이 없어서 다 못 들어요 어 물부적을 제가 하나 사면 좋 예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물.. 물이 없어요 미쳤네 진짜 이거 일단 갑니다 네 네 좋아 여기서 이제 돈 없으니까 이제 뭐 뒤도 안 들어오고 갑니다 다시 탑승 저 쉬고 픽업해주세요 방금 얻은 지역 지도는 뭐예요? 퀘스트템 퀘스트템인 것 같아요 그거 쓰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악마의 선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 악마의 선창으로 돌아가는 퀘스트템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캠핑 안 해도 되나? 네 신술을 쓰느냐 캠핑을 쓰느냐인데 저는 뭐 1장 1단이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뭐야 안 돼 내가 줘야 되나? 퀘스트템을? 어 주세요 지역 지도를 침내 아 이미 들어가서 안되나봐 나갔다 들어보세요 다시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네 돈 없죠? 그러니까 어 타고 오른쪽 타머? 저 아래에 영웅석상이 있네요 경희를 표현하면 경험치 주고 집중력이 가득 찹니다 여기 일로가죠 하나씩 호수처럼 보이기 내가 경희 표하겠는데 이대로라면 어 형님이 표하세요 형님이 경험치가 제일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왜 경험치 표하세요 어 강풍? 어 이대로라면 병건이가 취하겠는데 사람 왜 불지 여기서? 알았어 그럼 내가 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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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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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침착맨님 호민이 형 기다려줘야지 난 괜찮아 우와 저 밑에 난 괜찮아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저기도 가자 근데 저기 못 먹어요 우리 다 이게 성소 있어요 아니 갱신하면 되죠 갱신 안 돼요 성소 하나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험치라도 주지 않아요? 퀴 안 깨졌대 퀴 안 깨졌대 야시장에서 봉인된 편지 가지고 해적의 자금만 안 갔어 아까 안전해졌어 아아 나 안전해졌구나 아까처럼 아까처럼 한 번 가긴 가야돼 한 번 가 누가 갖고 있어 그거 그거? 내가 있나? 내가 있나? 나 아니야 다 뒤져 호민이 형이 주면 호민이 형이네 호민이 형이 병건해주세요 내가 지금 들어가면 돼요 호민이 형이 들어가면 돼 지금 호민이 형이야 아 오케이 그럼 좋아 그럼 너무 좋아 오케이 나 레벨업 호민이 형도 레벨업 얼마 안 남았음 오케이 아 파티 HP가 사긴 해 아니 아까 그 경험치를 호민이 형이 먹었으면 체력도 차고 참 좋았는데 HP가 xp 에? 아 호민이 형? 어 아니지 아니지 호민이 형은 성소가 있잖아 어차피 깨지면 오히려 좋아 왜냐 그림자 성소 이런게 더 좋아 가볼 수 있으니까 그럼 싸움 걸어요 우리 마법계나 뭐 멀링 병사선벌 암업계 가 마법계 마법계로 가 호민이 형 체력 없는데 나 이거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 빨리 다스로 한번 쳐보고 응 그러면은 멀링을 먼저 칠게요 멀링? 개를 쳐? 아뇨 개 개 개 쳐 호민이 형 얼만 빠지면 저거 밑에 회피 줘 응 오케이 안 빠질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잡을 수도 있어 형님 한번 찍어보세요 대가리 물이라서 대가리 미친듯이 들어갈텐데 그냥 죽을거 같은데 원샷인데 미치 이이이이이이 나 이거 못잡는데 아 잡을 수 있다 잡아 어 못잡아 어 종수야 어떻게 된거야 집중력을 썼는데도 빗나갔어 개같애 이래도 겐가 하지만 내가 턴 하면 돼 기명도 둘다 디디 참 세네 헝 헝 원래 약초쟁이는 원래 그거야 숙명이야 아니 그래도 약초쟁이가 없으면 안돼 약초쟁이 자 이거 이게 어떻게 뭐해요 이게 또 싸워 또 싸워 호민이 형이 랩업을 하거나 그 얼박이 깨지거나 둘 중 하나야 어 그럽시다 아 나구나 잠깐만 악당섬의 물사원? 어딨어 이게 악당섬의 물사원이 찾아야지 뭐 물음표 있는 곳 중에 하나 있을거야 아마 오히려 여기서 안좋은 성소는 깨지는게 낫겠다 하얀 원숭이가 뭐야 이게 불길하죠 얘 딜 줄네 세네요 말도 안되게 세네요 빨리 잡아야돼 근데 데미지를 막아 얘가 아 호민이 형이 딜이 센데 근데 일단 벗기긴 벗겨야돼 우리 둘이 합쳐가지고 원숭이 잡아야지 안그러면 공격해 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집중력 씁니다 맞으면 우리 죽으니까 나는 잡아줘 나는 어 잠깐만 3분의 3 6 3 7에 27 뭐야 3 7에 21 3 8에 24 3 9 21 아 3 9 27 그럼 굳이 2개만 맞아도 되거든 그럼 집중력 하나만 써 어때 좋아요 오 터져버렸어 방금 방금 상우전 같았어요 아 근데 내가 딜이 센데 얘네들한테 계속 지금 껍질벗기기가 들어가죠 껍질벗기기 여기다 쓸건 아닌데 내가 근데 못맞춰 딜은 쓴데 못맞춰 영중립이나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쓰고 있어 이거 힐 안해도 되겠죠 할까요 형님 혹시 근데 형 빠지고 힐하지마 힐하지마 첨부 깨져도 상관없어요 깨지면 오히려 좋아 까지면 오히려 좋아 첨대중력 두개는 참 좋긴한데 아냐아냐 까지면 오히려 좋네 뱀 이거 무조건 잡아야되네 멀링사만 어 하나만 쓸까? 집중력? 레벨업하면 채워주면 레벨업하고 사실 지금 우리 평소중에 제일 구린건 내꺼야 집중력이랑 면역은 좋은데 이동보너스는 전투에 큰 의미가 없거든 아냐 왜냐 배탈 때 나 좋아 우와 뱀 마무리해줘 내가 쓸걸 그랬나 어차피 뒤에 내가 있잖아 스커지가 근처거든? 스커지? 스커지 잡아야되는데 와 호빈형 체력 스커지 어디살아? 안나오네 스커지 스커지 아까 여기 살잖아 우리 그거 돈 모였으니까 여기도 살고 돈 모였으니까 스커지 아까 전에 뭐 있지 않았어요? 물댐 준이 올려주는거 아 아 야시장이었구나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돈 모아서 파이프 업그레이드 하나 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체력이 올라가서 어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거 시간의 동굴 들어갑니까? 호빈형 한번 더 싸우고 저거 위에 하나 잡으면 호빈형 랩업하거든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럼 3렙짜리 잡을까? 저거? 만만하게? 어어 만만하게 만만하게 칼 좋으나? 뭐죠? 뛰어들기? 뛰어들기 오 잘 뛰어들었어 야 미친 어 나 이거 있는데 제꺼네요 이거 농구하는거 좋을거같아요 진주 나누세요 진주 져주세요 어 일단 싸우구요 이야 오케이 저새끼가? 다 한방인데 누구 잡지? 가운데 가운데에요 돈 훔쳐갔어요 가운데? 오케이 근데 형 명중일이 좀 그러면은 가운데 잡고 힐 안할게요 형님 응 오케이 이건 감내해야죠 어쩔수 없죠 이거는 어 제가 출혈 데미지로 안되네 피지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아무것도 안 돼요 젖.. 젖게 하는거? 젖으면 뭐가 좋아요? 젖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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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CC가 들어가요 CC 면역인 애한테도 그렸다 보여주시나 이 얘는 물 아니잖아요 얘네 물인가? 얘는 인간이에요 완전 이러면 랩업 적adura 실패해도 쎄구나 오케이베 오케 돈이 복사돼 오히려 불려서 옴 발로 쓸게요 미미기는 열게요 아 이게 자물쇠를 이용해서 오케 나이스 동우리 조금만 더 모으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오 마녀의 뼈 막대요 넘길게요 뭐 알아서 주세요 저 쓸까요 침착맨님 더 좋은거 쓰시고 남는거 주세요 종수 쓰세요 회피 방역딜이 있다고 내가? 오 나이스 이건 제가 쓰겠습니다 4칸 다 맞추면 오케 오케 자 어떻게 동굴 들어갑니까? 이정도면 신수 9개라 갈만 잠깐만 우리 아.. 괜찮은거에요 이거 6인데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다 팔아서 한 61골드만 더 모으면 용파이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안되겠죠? 61골드 팔아도 먹긴 힘들겠지 음.. 어떻게 내려갑니까 여기 시간동굴 가요? 가시죠 내려가는데 여기다가 야영 한번 하고 가는거 어때요 그리고 나와더라도 마법개 잡을 수 있으니까 호민형 그리고 보물지도 한번 써주세요 어딨는지 아 맞다 보물지도 오오 어 밑에 있는데 보물지 어떻게 파밍하고 가? 그냥 캠핑하고 그리고 희귀한 진주 나누시고 희귀한 진주 나누시고 희귀한 진주 나누시고 희귀한 진주 어딨지 어 누구들일까 저주세요 저주시고 야영 여기다 먼저 하는걸로 네 야영 먼저 하는걸로 좋아요 야영캠프가 없네요 야영캠프가 없네요 어 뭐야 도박소비 뭐야 이거 깜짝이야 어 총수야 굴려 굴려? 나 행운지 54니다 나 가 호민형 호민형 가셈 돈받고 어 오케이 대강구입? 어 오케이 제가 할게요 어차피 행운 조금이라도 높으니까 나는 그냥 캠프나 까다놓을게요 네 형 캠프가 없는데요 어 한칸 오시고 앞 우리쪽으로 한칸 오시고 제가 캠프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캠프 드리면 이때 깔면 되잖아요 자 여행가방을 드릴게요 좋아 좋아 깔끔해 자 네 턴 저는 그러면 못참습니다 유령 때문에 겁에 질린다 이거 계속 방해하는건가 픽업 안해도 되잖아 자 도박 대량구입해요 16골드로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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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야 가자 이거 잃을게 없네 아 잃었는데요 16골즈 써서 8골즈 먹었는데요 약하네 한 번 더 할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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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병건입니다 힘입니다 병건에 힘좀 써봐 네 잠시입니다 이거 사용집행자 어디에 뜨는거야 저 위에 저 위에 위에 떴어 위에 계속 지나가고 있었어 위에 뜨고 계속 지나가고 있었다고요? 아니 사용집행자 위치를 물어보는거 같은데요 병건에는 아 위치요? 그쵸 여기 여기 아닐까 여기 위에 눌러도 안나오네 사원으로 가는거야 해적소골이라고? 본섬에 있대 본섬 아 본섬에? 진짜 귀찮게들 하네 얘 앉아보면은 유령이 근데 이거 제가 감전효과 같은거 있어 아 여기네 아닌데? 차에서? 아냐아냐아냐 어둠에서? 천마을 천마을 천마을? 우리 천마을 오아 오아 오아튼가? 거기 아니야? 아 맨 처음에 오아튼 오아튼 쪽에는 안보여 아 여기네 여기여기 교수대 되게 멀어요 우리 처음 시작했을때 맨 왼쪽에 천마을에 오면은 아 여기네 여기 응 개갔네 아 주네머네 언제가? 근데 오히려 좋은게 우리 배 좋은거 샀고 이석했으니까 가면서 랩업하면서 랩업해서 랩업해서 물의 정력 잡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다음에 그럼 저는 갑니다 여기 아티팩트 가고 갑니다 어 좋아요 땅 팝니다 근데 집중력을 사용해야겠죠 사용합니다 다 쓰고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씁니다 씁니다 그렇지 야미 제꺼죠 어? 제꺼죠 제꺼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줍니다 줍니다 HP를 채우는게 낫죠 야미 그리고 호민형이 시간동물 접해주세요 시간동물 고 우리가 신의 수염이 많아서 할만해요 9개나 있어요 접해기 스퍼지인데 유령인데 우리 어? 놀랍게도 제 무기있는 유령에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네 우린 기절을 하잖아요 이제 늙은이 늙은이 아 늙은이는 또 제가 또 강하거든요 오케이 나 느린 시간 오케이 젖게 잠깐만 젖은 면역인가? 아냐 젖은 면역 아니다 젖게 해볼게요 그냥 때리는게 좋지 않나요? 디버프지 뭐있나? 한번 해볼라고 아무튼 간에 아 네네 두개쓰기 앗 오케이 그냥 찌르기 치명타 얘 유령 아닌데? 인간인데요? 근데 눈 색깔이 왜 저러지 링간입니다 링간 링갠 나는 지금 저주에 걸려서 느려졌어요 응 또 좋아 아니 뚝배기 오케이 두개 빗맞았는데도 저래 빗맞아도 14댐 이쪽은 반통돼도 16댐 나는 반통돼도 16댐 오케이 나만 피함 죽는 날래 나는 여기서 과감하게 못잡히 못잡을거면 도발? 잠깐만 아니 그냥 때려 셋이 때리면 잡아 셋이 때리면 잡아? 응 그러면은 바로 오오오오 높아 엉덩방아 엉덩방아 엉덩이도 아프죠? 14댐 막타갑니다 쑥 시간동굴 봉인됐어 뭐지? 좋은거야? 시간동굴이 봉인된다는 어 좋은거야 아무튼 좋은 우와 제꺼네요 그냥 그런데 나는 이거는 근데 속도? 배를 타서 우리의 이동속도야 그러네 아닌가? 속도가 이게 저건 활 같은거 할 때 그 속도 아 그러네 근데 이거 있으면 이동 포인트 조금 증가하긴 해 이동 포인트는 하나 증가하고 속도는 빨리 때리는 거거든요 좋아 좋긴 좋아 성공 그럼 이거를 누가 혹시 다들 이거 아티팩트 못쓰시나요? 쓰실 분 있으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나 쓰세요 왜냐면 호민형은 속도 낮춰지는 다시라 이게 효율이 있나? 저 속도가 마이너스 5에요 어차피 종사님은 내가 쓰는게 낫지 않을까? 병건이 너 못써 지금 나 그냥 그 남는거 찌꺼기 그 뭐 무슨 벌레 추가된 뭐 이런거 아 그럼 써 이거? 내가 써? 감사 내꺼 아니네 비어있었네 다른거였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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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러면은 배 다시 타고 어? 마법개 하고 가지 마법개까지? 괜찮네요 어 그거 써서 가세요 뭐야? 집중? 집중 써서 하고 가는게 낫지않나? 아니 형 쉬는게 나을거 같은데? 짜워도 돼 호민형 쉬는게 왜 나아? 아니 그 아까우니까 어 안되는 어 어디가? 손 떼 침청맨 입 닫아 개는 배랑 타야지 싸울 수 있대 개 아 맞아맞아 그래서 클릭이 안됐나봐 그랬어 죄송? 그러면은 저 이거 보물로 갈까요? 그럼 보물로? 아뇨 저 지금 해적에만 가서 270원짜리 용파이프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래요 아 그러면 나 태우고 가요 그러면은 어차피 종... 예 알겠어요 어차피 종수는 해적의 자금만 아 종수 차렸구나 그럼 가세요 어 뭐야 다이다인데? 어 이게 그 유령인가 봐 아닌가? 나 면역이야 야 잠깐만 젖었어 젖었어 축축해졌어 축축하면 이제 그... 면역이 다 빠지죠 잠깐만 한 번 교환 한 번 교환이 어떡하냐 종수씨 아 네 오히려 좋아 만약에 싸우다 죽으면 나 얼방 있어 네 안 좋은거야 이거 그지? 이동 보너스 근데 그냥 여기서 얼방 빼고 잡으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러면 확실하게 잡으면 돼 오케이 100% 좋아 돈도 돈도 됐어 돈도 받았어 어? 이거 뭐야 추가 골드야 추골 근데 내가 이게 맞아 나 재능이 쓰레기인데 나는? 하지마 그 일단 획득 뭐야 죽이면은 매달린 영혼 나와 이 사형 집행인 땜에 그래? 한 번 해봐 싸워봐 싸워봐 나 쎄? 두 칸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피해가지고 문 까리 면역 나 저주 면역이야 별것도 아닌게 옥메달린 영혼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경험치 추가 이벤트 애기 욕으로 태워 아무것도 안 좋아 얘는 안 좋네 그러면은 혹시 뭐 저 그냥 들어갑니다 예예예 사오세요 롱파이프 구입 및 착용 그리고 잠도 자 여기서 잠도 자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자 이제 그럼 거기서 쉬어 쉬어 잠깐만 나 템 좀 팔게 튼튼한 나오나 아 성소 찍으면 피찬데 아 그래? 그러면 나는 배타서 조금이라도 가 아니네? 안 된다 잠깐만 아씨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밟으면 안 되잖아 저 성소를 저 아까 그 그 뭐야 드리리링 이거 쓰는 분 없죠? 팝니다 네 아 캠프 갈 수 있지 않나?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갈 수 있네 뭘 갈 수 있어 여기서 배타고 캠프로 가서 잘 수 있잖아 지금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아 그런가요? 근데 그럴 거면 성소를 가는 건 어떨까요? 아 아 취급해 줄 거니까? 성소는 어차피 못 가죠 휴식 너무 좋아 그럼 저는 저거 먹으세요 저 아래쪽에 보물성자 어차피 우리 성소를 잠깐만 아니 근데 우리가 저거 저거 저 유령 뚝배기 잡으러 가야 되잖아 성소가 여기도 있어 왼쪽 성소도 있어 하트 성소 왼쪽 성소 먹자 하트 성소 갑시다 아 근데 보물 가야 돼 우리 아 보물도 가야 돼 그럼 보물은 찍자 일단 보물은 찍자 일단 보물 찍어 그러면 내가 픽업을 하고 업 하고 보물을 철계 담당이 하나 써가지고 보물까지 내가 먹을 수가 있어 좋은 생각 굿 아이디아 근데 안 쓸 걸 왜 방풍 볼 수 있으니까 나 획득 뭐예요 미미기야 예 아 저새끼 아이템 굿네 잘 훔쳐가던데 녹여 얘는 훔쳐가는 것도 아니라 개열받어 속도 좋아 우리 세 명 다 그냥 다 써도 될 거 같은데 뭘 다 쓰는 게 뭘 다 써 설제 다 쓸 세 명이 다 써도 될 거 같은데 아 근데 나는 안 되는 게 힘 패시브잖아 난 힘이 37이야 못 들어 무거워서 너는 써도 돼 너는 써도 돼 나 그냥 그 패시브 포기하고 해도 될 듯 너는 더 쓰는 게 좋을 거 같아 응 사실 재밌어 얘들아 다시 얼마나 재밌는데 침쓰 보이는데 크림 와 첨비 탐지범 탐지범이 이거 없는 사람 끼고있으면 좋을 듯 합기저항 1보다는 이게 나은 거 같아 네 오케이 재집중 이거 누구 쓰실래요 저는 못했습니다 일단 뭐 안 쓰실 거면 획득 해놓을게요 네 강풍 아 근데 이거 성소를 여기 먹지 말고 저걸 먹자 이거 너무 턴 논다 그렇습니다 올라가자 어차피 저거 잡으러 가야되니까 야 어디죠 목표가? 왼쪽 우리 그 혼란 저거 깨러가시죠 그러면서 랩업도 하고 발사기니 어차피 갈거면은 거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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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굴 어때 아 오죠 재밌겠다 어때요 좋습니다 발사기니 여기가서 명상까지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건 맞죠 명상하고 픽업하면 좋죠 명상하고 픽업하기 늦었어 그지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근데 어차피 동굴도 못가 그죠 그럼 휴식 일단 일단 뭐 하세요 집중력 회복했어 들어가 바로 아 써가지고 앙금초를 노래가 노래가 되게 시트콘 같은 노래가 나와가지고 오올이네 찰리채플린 노래 같은게 여러분 시내수염 10개입니다 저거 카우스 부하 잡을 수 있나 우리? 나 방관에다가 영혼 추뎀 있긴 하거든 카우스는 명중하지 못하면은 다 피하니까 제가 때리긴 좀 부담스럽네요 네 칸이가 카우스 부하는 턴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랑 나랑 치면 어 그러면 제가 요거 하겠습니다 아 내 턴이 안오는거 호민이 형이 치면 되겠다 카우스 부하는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카우스 부하는 이건 내가 잡을 수 있겠죠? 잡을 수 있겠죠? 방어로가 있어 형 세니까? 네 아 대무숲다 개성해요 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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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도 될 20딜 카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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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정용 내가 맞출 수 있을까? 큰거 치세요 님? 요정용 형 못 잡을까? 큰거 칠게요 그냥 잠깐만 카오스 요정 잡는 게 맞을 수도 있어 4개잖아요 집중 써서? 하나만 빗나가도 다 빗나가 그니까 근데 종수가 어차피 못 잡잖아 근데 나도 3칸이거든 그래서 지금 그냥 집중 써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집중 2개 쓰면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래? 그 2개 쓰면 만약에 2개 써서 잡을 수 있으면 몇 퍼센트에요? 2개 쓰면 몇 퍼센트에요? 70이요 아니 2개 쓰면은 어? 제 책이에요 아니 형님 3연타인데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웃겼으면 됐잖아 아 그럼 됐지 뭐가 문제야 오케이 나 공격력 감소네? 오히려 좋아 이러면은 왜냐 공격력 감소해서 안 아까워 그렇지? 카오스 요정 카오스 요정 니가 막 터쳐 근데 카오스 요정 이거 안하면은 좀 골치 아프죠 그니까 집중력을 쓸게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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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좋았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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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잡을 수 있어 저 뚝빙에 5명이 우리 담으치면 잡을 수 있어 오케이 5명이라도 하면되요 그리고 제가 좀 센거 보여드릴게요 오오오오! 와우و 와우 내가 한테맥에 크리에 방관에 다 들어갑니다 저는 십대 뭐가 들었나봐 못잡겠는데? 한 대고 막혔네 다시 좀 둔탁하네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해 파워가 세가지구 힘이 실시밖에 안됐어 더워 4번 들어가야 돼서 보충해줄게 있어 힘템을 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 내가 그래도 막탄 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차피 종수 뒤에 있으니까 의미없어 의미없어 괜찮아 우리 팀이야 우리가 잡은거야 팀이야 우리가 잡은거야 마술사 모자 똑같은거 아니야? 다릅니다 욕심내지마 제꺼에요 욕심내지마 팀이에요 내가 지력이 높아지면 너도 지력이 높아지는거에요 우리 같이 똑똑해지는거야 아끼세요 아 아껴요 힘템 없나 힘템 딱에 있어요 아 좋아 좋아 아까 썼다 아까 썼어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 좋아 못보네 저거 그냥 이차가 엽니다 네 탱커니까 잘 열었어 잘 열었어 얌이 오케이 저 주세요 아 개웃기네 마녀뼈 마녀뼈 없는 사람이 가지세요 없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화민경 하나 있고 너 먹어요 너 먹어요 그럼 제가 획두 오 오오 지력으로 쏘 근데 이거 인지로 쏘는 활이고 어 근데 제가 인지가 높긴 해요 너 써 이거 괜찮은데요 진격이 10으로 올라가 너 써라 너무 좋아보이는데 이건 너 쓰세요 근데 공중에 대한 데미지 어 이거는 누가봐도 좋아보이는데 괜찮은데? 방패 못들어요 괜찮아요? 방..방패가 문제입니까 뭐 지력이 95에요 준네 똑똑해요 아 좋아 준비 인지 무기인데 지력이 높아지면 좋나? 그걸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일단 지력이 있으면 뭐 어떤거 뭐 코인 써가지고 하는 것들에서 뭐 던전이나 이런거 쓰임새가 있으니까 잠깐만 도둑을 호민이 형이 딱 떼거든요? 호민이 형이 딱 떼잖아요 그죠? 집중해가지고 도둑 한번 컷해볼까요? 그게 나을거 같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제 멍청했던거 여기서 만회합니다 아잇! 그런 말 하지마세요 형님 그런 말 하지마세요 형님이 멍청해도 제가 외킬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마세요 아 예 멍청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종수랑 나랑 이거 하면은 네 오시... 오십오에서 6 빼면은 40 이게 안되는 딱 49네 우리가 질병검이 질병검이 49인데 너 증폭있나? 데미지? 아까는 있었는데 활쳐가지고 없어졌을걸? 아 근데 어차피 더미는 아니다 나 41 데미지야 어? 왜? 나 벌레한테 추가될 일이니까 아 벌레쉐 때려 그럼 같이 잡자 이거를 와 멋지다 호민이 형이 그러면 도둑 도둑 형 걔는 젤리에요 아이 야 종수야 아 아니야 형님 혹시 이게 나 일부러 말하겠어 이거 진짜 왜 기분 나쁘잖아 이거는 혹시나 형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 야 좋다 어? 광역이야? 광역들도 있어요? 아 광역이 있구나 모드가 냉각도 있고 와 뭐 근데 진짜 부려보이네 그냥 때릴게요 예 난 얘를 때려야돼 오케이 오우씨 야 벌레체됨 좋은데 어 꿍 중독됐다 나 면역 호럴로? 샷 내가 뭔가 보여줍니다 여기서 형님 힘이 또 떨어졌네요 우와 개쎄 이게 나야 이게 나야 호민이 형 장난 아니야 개쎄 버프 버프도 다 지웠어 짠 이거 독은 해치하고 가야되나 독은 오래가던데 잠깐만 이거 지우고 갈게요 저 있어야 그거 마녀의 뼈 저 아까 누가 훔쳐가서 없어졌는데 줌 형 그거 형꺼에요 이거 네 아 내꺼야? 형 형꺼로 다시 돌 받은거야 아 크 크 크 그렇구나 뭐야 이거 나 원래 내가 이건가? 아 없네? 니가 병건이가 좋아보이는데 탱커고 체력의 재생양이 너무 좋은데 이거? 누가 먹어도 사실 상관은 없 근데 나는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먹어도 좋겠는데? 하지만 내가 활력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아요 학자이플 종수 줄까요? 저 주세요 종수 주세요 왜냐면 종수가 이거 먹으면 바로 업도 되고 효율도 좋고 바로 사용할까요? 네 잠깐만 바로이 아니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요? 그리고 잠깐만요 저 그것 좀 바꿔 할게요 아 여기서 이거 독 독 뺄게요 네 저도 이거 뺄게요 저도 근데 1중독 1중독만 치료되는데 그래도 빼는게 낫나? 어 나는 4중독이 치료되는데 이거 약초맨이가? 네 저는 약초맨이가 그러면은 종수씨 네 그거 먹을래요? 뭐야 경험치? 경험치풀? 제가 먹을게요 먹어봐요 드려요? 아냐아냐 지금 먹을까 나중에 먹을까인데 지금 먹는게 낫겠지? 아니 나 그리고 화살이 일지가 70이라서 안맞아 그냥 단검에 퀸깐 어차피 힐하는데? 그래 알거같애 이거 뭐 회피나 이거 나중에 팔져 이거 뭐 필요도 없는거 이거 호민영 안쓸거고 그냥 이게 아무리 좋아보여도 자기한테 맞는게 있어 그렇습니다 파이프 1렙식은 진짜 올려야겠다 파이프 없는거 파이프 1렙식 올리는거 좋은거 같아요 저 이거 저도 학자회프를 먹을게요 그렇습니다 글레버 어 활 활 놔줘요 활을 황진영 주고 닷을 제가 써요? 좋은생각 힘이 있으니까 이래도 돼 진짜로 그거 괜찮은거 같애요 돈 이거를 제가 먹은 다음에 돈을 좀 분배해드릴테니까 뼈방패를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죠 그.. 저거 있잖아 뭔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네 어 이거 좋아 이거는 이거 진짜 열받게 이거는 넘길게요 좋은거니까 자기가 쓰기 싫어서 우리가 강해지는거야 우리가 강해지는거야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내가 희생할게 희생이라니요 우리가 강해지는거 왜 그게 희생이야 우리 하나에요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좀 도움되게 이렇게 자 이러면 이거 좀 돌릴게요 일단은 제가 두 분께 돈을 드릴게요 나중에 뼈방패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한 100씩 드리면 되나 충분할게 네 활 줬어요 나한테 아니 활은 제가 드려야되요 아 활 그러면 나는 그거 줄까 이거 예 일단 벗어서 주세요 이렇게 닷 예 닷 닷 주시고 닷 재밌어요 아주 사격값이 재밌답니다 네 그러면 호민이 형이 다시 이제 인지템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나 인지템이 뭐 없네 아 우리 신혜수염 10개야 진짜 여유있어 나 왜 지 나 왜 지력이 왜 이렇게 높아 샤먼모자 때문에 그런거 뭐야 왜 왜 이렇게 지력이 높아 그거 활에 지력이 15 붙어있어요 아 진짜 쓸데없네 스내시가 없으니까 좀 아깝네요 그리고 그 이글거리는 후신부나 황동난친반을 저를 주시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게 마댐 추가인데 마댐이 없거든요 물리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팀원 팀원 저거 하는거 좋은거 같아요 총수에 알겠습니다 총수에 너 이제 방패 끼니? 어 끼지 그럼 방패 줄까? 주워 어 주워 아 전사의 방패 공폭운역 든든하다 그리고 미친 저주올라 와 좋다 나 전사야 이거 이거 괜찮은건가? 모르겠다 일단 뭐 이것저것 많이 달려있어요 형님 네 갑시다 이제 우리 이거 했고 어두운 동굴 했고 파티저항이 좋을 것 같아 우리 팀원을 위해서 자 암살이자 빨리 잡으러 가죠 제 차례인가요? 저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게요 해적소굴 여기 가요 여기 어디 어디 이것도 퀘스트야 메인퀘스트의 선택 오른쪽에 대양 대양해적소굴 있지 대양해적소굴? 왜 안보이냐 나는 클릭해 글자를 클릭하면 올라가죠 아 대양해적소굴? 아 여기? 갑시다 아 근데 너 너 그거 해야잖아 성소 오 시도 무조건 시도 생각하니까 성소 가야잖아 나 성소 가야돼 그럼 홈인형이 여기로 가야되네 우리 그쵸 너무 돌아가나? 가긴 가야잖아 근데 아니 저기 여기 몇 레벨짜리야 5레벨 5레벨 잡고 가자 죽겠어 옮기면 갑시다 옮기면 갑시다 강풍 저거 잡아 그냥? 노상강도선박 사립조 좌팍 저거? 좌팍? 전국의 레벨팬? 좋지 어우 음 나도 활 쏴봐야지 괜찮을까? 잠깐만 확살? 형이 지금 약간 독이 걸려있는데도 은근 괜찮을 듯 그러네요 냉각이 있네 냉각 재밌겠다 이거 네 한번 오 냉각은 안걸렸어 야무죠 야무죠 저 새끼가? 가운데지 세다 병건이 좀 체력이 힐에? 힐에? 힐? 하아아아 하지마 하지마 그럼 저 가운데 잡아요 어... 가운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죠 아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잡으세요 두개 다 써서 확실하게 아 근데 내가 잡을 수가 없네 둘이 때리면 잡아 아 이거 마댐이네 아 활이요? 좋네요 그냥 잡습니다 가운데를 둘이 때리면 잡죠 어? 독만 빠져도 독 세턴 가는거 아니야? 저 궁금한게 있습니다 여기 스매쉬는 60.. 76%고 이거는 왜 그거지? 조준이? 다 터져야지? 뭐가 다른거지? 조준이 손해보는게 없는데? 광역이래 확률이 똑같고 보상은 더 좋잖아 조준이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와우 포민형 이거 계속 스매쉬 안쓰고 조준 썼으면 됐네 야 여기서 그럼 노상강도에 27댐을 야 마무리 막같이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건 또 뭐야 미쳤다 갑니다잉 활이 뭐 이것저것 많더라구요 광역은 주사위 다 안터져도 터지던데 그리고 안터져도 손해보는게 없어 뭐야 쟤? 저 뭐하는거야 이색 고치죠 응 조져주세요 와아 재밌다 영어살이 불리겠어 팍자애플 어 이거 바로 쓰시면은 아 아니다 저요? 저는 침착매 쓸래 이거? 안 쓸래 저요? 이거를 그럼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돼 경험치가 제일 낮으니까 나중에 형님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 쓰세요 지금 뭐 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 젖음이 아 젖음이 화상이나 냉동을 풀어가지고 어 무조건 상용화는 아닌가봐 뭐 이거는 아무도 안 쓰실 것 같고 어? 나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보이겠다 있어요 아까 있었어 똑같은거 맞죠? 어 이거 아까 마술사 신발인데 침착매이 자기꺼 자기꺼라 그랬어 학자애플 또 나오네 이걸 내가 일단 갖고 있을게요 갖고 있어요 아 유령하고 아 이제 우리 키워구나 그럼 우리 그거 깨고 여기 퀘스트 끼어야겠다 걔네 잡을때마다 이거 계속 나올거 아니야 그치 최우선으로 뭐거나 사용지평가 잡아야겠네 뭐 면역이야 얘네 얘네 다 면역 불 면역이에요 출혈 화상 냉동 쇼크 기절 및 정지 어 얘네 좀 귀찮은데 그리고 얘네 얘네는 열받는게 경험치나 이런 보상이 없고 열받기만 함 제가 그러면 가운데 막타칠게요 네 이거 스커지 때문에 나오는거에요? 네 스커지 때문에 나오는거에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주면 그냥 쓰레기 그럼 저 풀 쓸게요 너무 좋다 네 좋았다 아 이거 가운데 치면 안좋았네 생각해보니까 왜 끝에서부터 쳐주는게 좋네 내가 광역이니까 아 그래? 그러네 또 하나 배웠네요 또 하나 배웠어 또 하나 배웠어 와우 뚝배기 패스면 이게 18딜이 들어가가지고 어 피했어 오케이 저항있고 스컬지한테 추가됨지가 있는 제가 와우 엄청 쎄 무기 자체 무기 자체는 쓰레기인데 추뎀 회피 왜케 안맞지 회피가 좋나봐 오케이 나이스 경험치도 안주고 이거 우리 저기 갈까요? 그냥 스컬지 잡으러 갈까요? 성소 찍으면서 그러죠 그리고 그래요 오레벨 이거 해적 속으로는 나중에? 간혹 가는게 낫잖아 아니 이거 계속 잡을때마다 던전인데 계속 이런거 나올까봐 아까 던전일때는 안나왔잖아 던전에서는 안나와 던전에서 안나와요? 어 아깐 안나왔어 던전에서 어 그러면은 그래도 돼요 그럼 던전만 찍고 가자 여기는 너무 가까우니까 물음표 찍고 던전 찍고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잘하는 척? 어 잘하는 척 이거 해야돼 신중한 척? 바로 조사 탱운? 이러면 유령나와 근데 얘한테 아이템만 안터지면 돼 여기서 이상하게 아이템 터지면 좀 열받아 근데 터질수도 있어 피해 강탈 강탈 확정 주뇌 아파 세명이서 잡으면 되잖아 이거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어쩌볼거 같애 아니죠 아니죠 잡을수 있죠 이 활은 좀 아닌거 같애 이거 다.. 다시 켜가면 투다 더블다스로 가야될거 같애 치고 형이 27딜 아 미쳤겠다 이거 방어도랑 마방 있어서 아 최악이야 나 아직 서있어 아 집중해 성소 아깝다 두개 저거 선보 깨졌어 근데 성소 근데 성소 어 이거 내꺼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형 닷 쓰고싶어요? 줘요? 뭐가요? 닷 철제 닷 방금 그 닷이랑 모자랑 힘템으로 해가지고 딜을 넣는 날거 근데 이게 마법 데미지고 형이 아까 걔가 방어력이 10이 있어가지고 딜이 안박히는 거거든요 코인 안뜨고 코인 안뜨고 방어력 10 깎여서 그런건데 음 병건이가 이게 힘이 생각보다 둘의 차이가 6정도 나잖아요 아이템 없을 때 그게 생각보다 커서 병건이가 힘템 쓰고 둘 다 쓰거나 닷을 쓸거면 병건이가 힘템 쓰는게 조금 더 좋아 보긴 해요 그러면은 나 어차피 패시브도 살려야되니까 어 내가 검 그냥 기병도 들어도 돼 기병도를 호민경이 드는게 어때? 기병도를 내가 나 방패가 없는데 기병도를 들거면은 그냥 이 활이 나니까 활이 이게 좋거든? 활 괜찮 이 활? 뭔가 애매해 뭔가 아니 써보죠 한번 좀 더 이거 우리 지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우리 6레벨이라 괜찮을까? 신수 하나 쓰고 가면? 들어가서 그냥 신수 쓰고 싸울까요? 저 10개나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5렙 던전이라서 야 근데 신수는 참 든든하다 아낄수록 좋긴 하지만 싸우죠 턴 낭비하지 말고 네 네 가요? 괜찮을까? 가죠? 네 고수같이 잘하는 척 잘하는 척 해야 돼요 안 해야돼요 강도왕 떴다 스커지 강도왕 아 저기 왼쪽 계열받아 음유시인부터 잡아요 난이도 왜 이렇게 낮아 3,4,3이야 우리가 세 우리가 세 3,4,3 아니 여기 동굴 5렙 떴는데 이렇게 약해 뒤에가 세지 않을까? 어 오케이 내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형님 오케이 저 세는데요? 아니 얘네가 약한건가? 얘네가 약한것도 있고 힐 한번 돌려 여기서? 힐? 아니 이거 얘네까지 잡고 돌리죠 그럴까요? 얘네 잡으면 힐이 안.. 아 중간에 한번 할 수 있어 잡으면은 턴 이 전투가 끝나면 힐 할 수 있잖아 몰래 그때야죠 오케이 나 져주면요 원빵? 혹시 두명 원빵? 원빵? 가능 집중력 안 써도 되나? 하나 정도 쓰는게 어때? 야르 와 액션쾌가 액션쾌가 액쾌 체력 재생 아 이거는 이거 30부터 텀마다 30부터 이거 좋아요 그거 없으신 분 쓰세요 좋아요 아무도 안 써요? 제가 지금 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 속도템 제가 5% 추가 골드가 있긴 한데 그거 먹어 그러면 체력 재생량이나 5% 골드 나 인치완이잖아 나 인치완이잖아 상관없어요 하트 에피가 있어서 골드 5%면 그냥 이거 먹는게 날거 같은데 재생량이 그죠 골드 5%면 그냥 이거 먹는게 날거 같은데 그죠 골드 5%면 그냥 날거 같죠 5% 뭐 큰적 없으니까 힐 다음에? 여기서 힐 한번 여기서 힐 하자 힐 하자 좋고 고 달달해 파이프 달달해 3개 종류서 감정 어? 이거 제가 할게요 오케이 화교인가? 뭐야 이게 오우 포민 형이 그거했어요 사냥꾼이라서 아이템 써가지고 사냥꾼이라서 트랩 그.. 코인이 줄어들 걸 하나로 아마? 아니 함정 그 해제한 아이템 썼어요 아 오케이 아 냥꾼 아니야? 아 냥꾼 아니네 죄송 인프도 잡을 수 있고 픽시도 잡을 수 있는데 누구 잡을까요? 인프 킹받는데 인프로 가죠? 인프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 인프 근데 세 개, 네 개 다 맞출 수 있을까? 형 네 개예요? 아 그러면 종수가 세 갠가? 나 두 개 아 그럼 종수가 잡아야겠네 오케이 네 그럼 니가 뱀을 잡아? 파이 박힌거 좀 그러네 아 저렇게 귀여운 친구한테 제가 그럼 인프 때립니다 아 인프 때리고 아 방해 뱀이 방해시켰어 방울뱀이 저런 짓을 하네? 아 못 맞췄어 난 피했어 느려짐 오 방해 나도 방해해 너만 방해해 오케이 오케이 너만 방해하냐? 나도 방해한다 오케이 오케이 샷 샷 제가 인프를 좀 책임질게요 아 쥐를 터졌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네 개를 다 맞출 자신이 없어 뱀 치시죠 형님? 뱀 칠게요 뱀 칠게요 뱀 칠게요 오오오 안 죽었어 왜 이렇게 불탐? 오 잠깐만 타 죽음? 빨리 잡아 화댐으로 잡았어 화댐으로 잡았어 내가 못 잡으면 형이 잡겠죠? 이거 잡고 경험치하고 나 이거 풀 학자의 풀 쓰면은 회복될 수도 있어 나 집중력 씀? 호민이 형이 못 잡으면은 씀 씀 씀 씀? 씀 출혈 터지면 호민이 형 죽음 야를? 야를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서 쓸 수 있어요 캠프 아 좋아요 야영 야영 쓸 수 있어 야영 합시다 안 씁니다 호민이 형 경험치 쓰면 몇 차요? 지금 학자의 풀 18인가 셀걸요? 어디 보죠? 제 거 쓸게요 11 미약합니다 제 거 씁니다 하트 휴식 근데 여기서 쓰면 일회용으로 쓰네? 좀 아깝긴 하다 근데 저 뭐지? 풀 신의 수염보단 이게 훨씬 나아 그건 맞아 아니면 생명력 오케이 왜냐면 나 첨보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제 첨보도 없고 집중력이 달아가지고 어휴 승용 어휴 진짜 킹받기는 죄 어휴 턱질 나 네 나는 음유신한테 불을 붙일게요 뭔 스킬인지 모르겠네 어휴 여름 뜨끈뜨끈해요 잠깐 음유신이 막 다칠까요? 잠깐만 너 익사... 익사한 시체 쳐보는 게 어때요? 내가 다 잡게 아 오케이 익사한 시체 칩니다 그럼 제가 될까? 되면 대박인데 이렇게 요렇게 그렇지 익사한 시체를 쳐가지고 옆에 스플래시로 근데 이게 스플래... 돼지는 어차피 한방에 못 잡으니까 이게 스플래시가 들어가면은 20댐 그럼 내가 이걸 쳐야되네 어 왼쪽 걸쳐 왼쪽 걸쳐 18댐 요거 쳐야되네 아 아 그래 괜찮아 익사한 시체 불탔어 오 잡았어 오케이 불탄거 좋았고 피해? 뭐야 이걸 다 맞아? 웃어? 뭐? 잘 때리네 짐하네 나 방패 좀 들었는데 오 칼 오 칼 이거는 뭐 우리 세명이 잡으면 되잖아 나는 뺑뺑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 뺑 찌를 수 있네? 와 인마 이 칼이 공격력이 낮은데 은근히 딥이 쏠쏠이 들어간다 나 레벨 업했어 예 오케이 축제 예 이건 뭐 사실 뭐 아무나 파쇄 안 가없죠 파쇄 장검 이거 좋은데 일단 제가 갖고 있기 되게 평범하고 좋다 이거 장검 내가 차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거 안에는 기병도가 낮지 않나 아 이거는 관통이에요 기병도가 반격인가 이 닷 되게 좋잖아 닷? 근데 방패를 들 수 있고 잠깐만 장검 관통이고 아 그 완전 방어가 있으니까 패시브가 일단 닷음 일단 닷음? 그럼 닷음 형을 줄 수 있으니까 이래도 되고요 저는 어차피 평균맨이라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점점 그리고 그게 나올 거예요 방어 막 10 막 이런 애들 나올 거야 아니 근데 니가 닷을 쓰고 호빈이 형이 호빈이 형이 활을 쓰는 게 제일 지금 효율은 좋은 거 같아 마델 마댐 마댐 내가 마댐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데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활이 맞어 오케이 썩 좋지도 않지만 어 벌레다 어 오우 나 있으면 돼 근데 인프를 내가 좀 통해서 한 번 해볼까요? 아니 자신 없으면 질병거미를 해놓으면 질병거미를 불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해놓으면 제가 병 걸린 시체 때리면서 같이 광역으로 때릴 수는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송수가 두 칸이니까 인프 담당 내가 인프 담당 넋 스피드 아 어 비칩니다 빙 빙 어휴 잘 들어가네 어 내가 이거 집중력 써 아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이게 된다고 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지이이이이이이이 아 근데 질병거미를 안 죽네 형이 막 가치인데 질병거미를 장끼 불타는 거 취소됐나? 지금? 불 안 붙었어 아까 그리고 나 돈 좋으면 얘 죽일지도? 아 안 되겠다 일 모자라겠다 아 아니네 얘 언데드 아니야? 언데드는 아닌가봐 근데 왜 안 들어가? 시체라서 이름이 시체 아니야? 언데드가 아니고? 어 그래? 너무 시체면 언데드 언데드랑 유령이 다르대요 아 다르대요? 네 유령은 유령인가봐 패피 추가 골든 이거는 제가 안 써도 될 거 같아요 어 이거 좋은데? 좋아 이거 오 이거 물면역 좋은데? 물면역이 참 좋다 호민이 형 쓰면 되겠다 저 근데 인지템 인지템이라서 저는 지금은 활 들고 있을 때는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정권이 나는 더 좋아 내게 나도 나도 지금 지력 붙어있어 이게 더 좋아 저주면 그럼 그걸로 가 갑시다 팔아 이거 팍자이풀 필요한 사람 없죠? 주영 아 그 종수줌 아 3씩 올라가는 거 깨알 같죠? 깨알 같아요 야물딱지죠? 야물딱지죠? 야물딱지죠 이런 건 양보 바로 양보 뭐야 똑같은 거 이거 운명이다 오케이 운명 입어야겠다 운명이다 삼체력 차는 거 야물딱지죠 개야물딱져 너도 차 나도 차 거 이거 누구거지? 이거 장비 있는 거 같아 격파 나 62 저는 62%에요 형 62%? 정권이가 힘이 좋지 않을까? 이거 제 확률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격파 아무래도 그럼 다 타면 아 어 잘했어 잘했어 뱀 우리가 우리가 약한 거야 우리가 약한 거야 그리고 체력 회복이 오히려 좋아 어 되게 달달하다 이거 체력 재생 응 깼네 깼네 오케이 오케이 어 진주다 이거 돈이야 진주 나 하나씩 있고 이거 종수가 가지면 될 거 같은데? 그래? 진주 호민이 형하고 어? 피의 구슬이네? 어? 미쳤다 광역이야 근데 이거 다른 사람이 갖는 게 좋아 종수는 힐 해야 돼서 내가 갖고 있을게 속도 빠른 사람 어 호민이 형이 갖는 게 나을 거 같아 저거 같아 어? 아 근데 인지가 떨어지네 린지 이거 그냥 제가 다 갖고 있다가 다 한번 팔아버릴게요 쓸 수는 없죠? 그래요 오우 좋아 오 이거 너무 좋다 달달 신수는 언제나 옳지? 아 이거 오늘은 깨겠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신수 열 개야 어 우리 체대는 너무 좋아 달달 해적 파는 거 봐 자기야 어? 오래된 해적 지도를 발견했대 또 있대? 대항의 해적 소굴 아 이거는 해적 소굴 해적 소굴로 가는 선택 메인캠인가 봐 선택 메인캠 그러면 제가 가면서 이거 키고 근데 성소가 우리가 지금 성소가 아래 들렸다가 가야겠네 어 이거를 회피 성소랑 저쪽에 활력 선소가 있는데 호민이 형 회피가 높으니까 회피를 몰아주는 게 좋을 듯 그림자 성소까지 들려서 그치 아래로 갈게요 인지템이야 상관없나 형이 지금 회피가 35에요 회피가 35니까 아 회피 회피 이게 속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쵸 회피야? 회피는 회피에요 피하는 거 속도 올라가면 저것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속도 올라가면 속도 올라가면 회피 좀 올라갈걸요? 속도 올라가도 회피 올라가고 다음 누구야? 나 아 잘하는 척 못했어 어 강풍 이거 이거 하고 올라오면서 두 분 선착? 한 곳 들러서 저거 뭐지? 업그레이드 한 시간 돼요 뼈 저거 누룸나무 파이프? 방어 구상인이 있어 좋아 이야 뭐 판다 아마 오 어 저거 이거 사야겠는데요 보험용 부츠 인지가 많이 올라가요 괜찮네 저 좀 살게요 네 야 여기는 왜 더 싸? 악마의 선착은 모험용 모자 이것도 좋은데? 가격이 다르겠지? 모험용 모자 이것도 괜찮은데? 모자는 형 지금 쓴게 더 좋지 않아요? 형 보라덱 아니에요? 근데 인지가 올라가가지고 파티 저항도 있고 어때요? 형 뭔데 형 뭔데 아니 팔에는 이게 좋은데 나 삼업 모자 지금 샤몬 모자 샤몬 모자 샤몬 모자가 좋아보이는데? 속도랑 회피 있어서 나는 샤몬 모자보다 그 전에 페레로루시가 더 좋아보이는데 페레로루시? 저왕 페레로루시가 아니고 그 뭐지? 그거 필요 없는거죠 면역 3개짜리 울곡신화약 이런거 그렇게 좋고 아니 샤몬 모자가 이미 샀긴 했는데 샤몬 모자가 저는 더 좋아보이는데 속도 회피가 너무 좋은데 저거는 그러면은 일단 먹고 좋은거는 내가 잘 모르는데 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깃털장식 방패 있잖아 면역 면역 면역이잖아 개사기잖아 이거 그지 응 이걸 내가 차 이거 좋네 독 질병 석가네 이걸 내가 차고 검을 쓰고 닷을 호민이 형 주면 아니 그럼 호민이 형은 나 인지템 지금 둘 둘 발랐는데 그럽시다 근데 이거는 깃털 장식 방패는 진짜 좋아 보긴 하다 면역이 너무 많아서 독 질병 석화 면역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니면 지금 전사의 방패를 버리고 내가 깃털 쓸까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파티 저항도 올라가고 어 니가 써 니가 써 내가 쓰기 좋아 보여 무조건 사나 저거는 여기 선생님들도 쇼핑 가능하세요? 형님 하나 사주세요 어차피 깃털 장식 방패요? 오케이 이거 무조건 좋아 보여요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겹친다 내 성소랑 자 이제 호민이 형 찍으시고 둔두두두두두 모자른 거야? 1 지금? 어 1 모자르면 안 되는데 이러면 되게 많이 노는데 잠깐만 나 뭐 없나? 없어요? 나 집중력 올려주는 거 혹시 풀 같은 거? 있어요 저 하나 있는데 조금 아까운데 이거 그래도 턴보단 낫겠죠? 그럴 거 같아 아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드릴게요 아 형님 그거 쓰세요 집중력 말고 뭐야? 이동템 저 불가사리같이 생긴 거 그것도 이동이 돼? 춤추는 쎄기풀 응 이거 쓰면 이동되면 그래 이거? 오 환급추를 다시 추고 집중력이 조금이라서 좀 아깝긴 하다 아니 이거 왜 자꾸 어? 형님 네? 잠깐만 설마 이거 두 번 클릭해서 없어진 거야? 뭐가 뭐가 배가 자꾸 배가 클릭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갑재로 방어구 상인 배가 인카운터가 돼요 그러면 형님 그 황금초 다시 저 주시고요 클릭이 잘못됐어? 네 아이템이 잠깐만요 황금초는 괜찮아 괜찮아 다들 손 떼 아니 소사해 소사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림자의 손소를 눌러도 상인의 배로 들어가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봐 뭐가 아까 그거처럼 그 개 마법 개처럼 어 그냥 넘겨야 돼 아니 그냥 쓰고 한 번 가 안 된가? 못 지나가나? 까맣게 돌아야 되나? 까맣게 돌아야 돼 그냥 가죠 그럴까요? 그래요 길막 됐나봐 뭐가요? 아니 그게 그 배가 길막을 해버렸나? 어 배가 길막이 되었어 지금 그러면 잠깐만 이거 종수가 성소를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를 먹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 효율이 형이 회피한테 몰아줘야 되니까 마법상인의 배 삼지범의 기승렬야 뭐 별 틀렸어 좋아보이는 건 없네요 제가 어차피 지금 뭐 어 이거 녹슴 신 변건아 이거 목걸이 너 뭐냐? 나 목걸이? 벌레 너 이거 힘삼 써라 이거 구원밖에 안 한다 벌레보단 구원이 낫지 않나? 힘이 낫지 않나? 명중률? 벌레가 더 좋은데? 벌레 좀 깨알 같아 아 그래? 뺄까? 안 살까? 너무 싸서 구원이면 공짜잖아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럼 산화? 산화? 일단 구원이니까? 산화? 호박심장은 종수 꺼야 종수 꺼야 갑니다 갑니다 아 두 분 여기 들을 걸 참 또 깜빡했다 파이프 없게 레이든? 들러봤자 괜찮아 우리가 각자 해야 돼 응 각자 해야 돼 그러면 지나가서 저기 마일 가서 합시다 어차피 우리 스컬지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 다시 내려갈게요 호민이 형 먹으세요 아 성소? 성소 형이 먹어야지 근데 여기 방하고 상인 배를 못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래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데 그니까 그런데로 가야 돼 여기가 길막이야 그러네 그럼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어 갈 수 있네 그니까 돌아가 그리고 어 나 강풍이네 그럼 나 여기서 업그레이드 함? 좋은 생각 좋아요 호민이 형도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럼 호민이 형이 다 평소를 못 먹을 수 있어 또 황금뿌리도 사놓자 어때 좋은 생각 거기 뭐 있으면 다 사나? 두 개 있다 두 개 사자 이거 황금뿌리 사? 그리고 나는 못 사줘 지금 형은 못 사요 형은 못 사고 내가 이거 두 칸을 안 가주면 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것도 될까 말까 해 지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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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근데 이거 체력 3 차는 거 개사기인데? 왜냐면 배를 타가지고 다 오르는 거야 지금? 맞아 각자가 아니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차고 각자야 각자 아 나도 나도 그 템이 있어 목걸이가 아 나도 차고 있는 거야 이거? 어 너도 차고 나도 차고 아니야 나는 다른 거야 그래? 응 난 왜 차지 그럼? 다 같이 차 네가 차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다 차 나 때문에 다 찬다고? 어 어 여우여우 아니 있을걸? 아 나 못 피해했구나 넌 사가차네 자 그러면은 아 도박 한번 아니야 못해 저거 밑으로 해서 갑니다 저기 저기 뭐야 샥샥샥 왜 나는 강품도 안 보냐 아니다 종수야 그거 황금 저거 호민이 형 하나 줘 황금이 뭐야 황금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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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거든? 너 두 개니까 그냥 하나 줘 아 그러네? 응 하나가 언제 들어와 있네 소매 넣기 당했네 그럼 가는 길에 흑마법사의 화산? 좋은 생각 나 그 생각 딱 했어 어 재밌겠다 저거 그래 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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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근데 나 못 가 못 들어가 어떻게 찍어 어차피 뭐 이건 뭐 낭비되는 거 없으니까요 그치 더 낭비되는 거 없이 두 칸 이동하고 해 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들어가 아 오케이 아 이거 되게 좋은거죠 종수템저 근데 마법조향력 균내높아 아 마저가 너무 높은데 누구부터 쳐야될까요 형은 다 마저 10이라 냉각 빙하의 일발 마댐 40이 있어 나 이거 필살기 한번 써볼까 40? 뭔데 아이템이요? 근데 안될거 같아요 아이템 아 나 아이템 그 광역 아이템 있는데 그거 한번 쓸까? 근데 형 그 광역 아이템 우리 아끼는게 좋을거 같아 이런거 좋은거 나중에 크라켄 괴물같은데 있잖아요 거기도 또 막힐수도 있을거 같아 오케이 불안하기 시작했어 골렘을 칠게요 네? 골렘 칠게요 네 골렘한테 처리사격 고 내가 들어가봤자 골렘 풀딜이 들어가서 12딜이네 어우 쎄 제가 제가 지금 단관이 있어서 이거 아마 용왕골렘 찌르면 잡을거 같은데 용왕골렘 찌르구요 제가 그 다시 풀딜이 터지면은 용왕골렘 아우 거치지마 아 이거 아니야? 응 아 용왕골렘이 아니야? 잡을거 같은데가? 응 옆에 거쳐야돼 아 광역텔러 잡게? 그러면은 용왕골렘하고 석탄심장 때릴게요 일단 오케이 와우 아 데뷔 근데 젖어버렸어 쟤네도 우리를 많이 때리지 못하네 난 그러면 용왕골렘한테 화염사격 이론상 12딜이 들어가야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지? 왜 6딜이 들어가지? 스플레쉬라 좀 데미지가 분산된게 아닐까? 그니까 스플레쉬면은 반절 들어가는데 마방이 너무 높다 제가 그럼 용왕골렘 때릴게요 그니까 냉동말고 피해라! 36딜인데 뭐야 옆에는 반절로 줄잖아 18에서 아 맞네 6딜이네 내가 먼저 제거하고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니가 때린게 맞았네 맞았어 골렘은 칫? 골렘 막칫하죠? 골렘은 호민이 형이 잡을 수 있죠 아냐 저것도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아슬아슬 세개 뜨면은 잡고 두개 뜨면 못 잡고 그냥 때려 어차피 골렘 죽으면 우리 나랑 호민이 형이랑 둘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 아 나 어차피 광역 들어가가지고 그럼 옆에 골렘 때림? 어 빰 오우 이러면은 우리 마법사 잡을 수 있어 나랑 호민이 형이랑 역차도 지금 저항이 다 없어졌죠? 불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그냥 딜이 좋지 않을까요 형님? 그냥 딜이 없어요 얘는 다 마법으로 아 그냥 딜이 없어요 마법으로 하거나 선의로 하거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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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불탐? 찌르기 크아 오케이 너무 좋다 좋다 어 공 누가 골드추가 없었죠? 나.. 나 없음 와 어느 100% 화산모자 이거구나 근데 별로네 저 그러면 마댐 잠깐만 이게 나 인지 데미인지 그럼 나 마댐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 공격 데미인지 처음 마댐이죠 무기가 마댐이니까 아 그럼 나 이거 획득 아 잠깐만 나 인지 플러스 3인데 뭐가 나은가? 이게 훨씬 좋죠 형님 마댐형에다가 파티저항에다가 얼음 2배고 화장 면역이랑? 면역이 있어서 제가 물된 그 창을 써가지고 칼을 써가지고 31 맞나 이거? 자 그러면은 이동하고 또 어 강풍 불었어 좋아 성소? 성소 없는 사람이 제가 없죠 어 그럼 넘길게요 앞으로 샷 가주세요 형님 접근하고 넘길게요 딱이다 딱 맞았어 나는 기도 드리고 달달 다시 타고 저 물음표 한번 찍을까요? 이정도? 뭐 그정도는 나이스 집중력 7칸 와 집중력 7칸 와 집중력 7칸 집중력 7칸이야 이거 그럼 집중력 2개 써서 바다동굴 먹을까요 우리 바다동굴 어디 있어 바로 앞에 써요 들어가 집중력 많아 조져 아 이거 그리고 옆에 왼쪽에 실버크릭이 우리가 아직 그거 안 터름 신혜수 형 안 터름 유령이다 젖음 축축함 제일 오른쪽 친구한테 마와뎀 느낌 언데드한테 언데드 기사 언데드 기사 미치게 불 붙여보자 델센데 간지럽구만 안박히죠 자 그럼 제가 언데드 기사 그게 맞아요 언데드 기사 치는게 오케이 오 딱댐 그러면 내가 멀링 전사 멀링 전사 팹니다 좋습니다 어 오늘 깨겠는데 아 이런만만 하네 이런만만 하면 안돼 어 내가 물리방어력이 좀 낫네 얘는 화상 면역이 있으니까 전 멀링 전사 칠게요 근데 얘한테는 화상 면역이 서리 데미지 주기 대작전 오케이 완벽하다 떨어벌리고 오케이 그럼 내가 원룡을 치고 니가 플래시 그쵸 아 스플레시로 멀링 죽겠다 뱀 뱀 뱀 다시 최고야 좋네 다 착이네 이거 그냥 뭐 공유 이제 없어 이제 오 오 활력 이거 쓰면 이거 써라 이거 써 힐 올라가겠다 저는 뭐 이거는 아무도 안 쓰시죠 네 어우 나 체력 50씩 차 개좋아 철개 담당의 턴 어 힌맨 힘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갑니다잉 네 69% 아 오케이 한 번 더 갑니다잉 어 오케이 안 아파 안 아파 아픈데 아파 보이는데 어 안 아파 안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안 아파 아 황금뿌리 찾았어 황금뿌리 찾았어 힐 한번 해 어 아니 안 아파 나 안 아파 너 학자의 풀 지금 몇 차 학자의 풀 10일 정도 아냐 10일에서 조금 붙어봤자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하나 했잖아 하나 있어 없어 있다 있다 내가 줘볼까 학자의 풀 있어 없어 나도 하나 있는데 아무나 하나만 줘보세요 그럼 호민이 저 이제 위험할 때 학자의 풀 쓰면 저 랩업되고 호민이 형이 하나 줘서 한번 봐봐봐봐 랩업되나 이거 시내에서 막힐 수 있을 것 같아 18 안 돼 안 돼? 아 깜해 어떻게 안 되는 어떻게 안 되는 줄 알아? 1 부족해서 안 돼 와 아깝다 진짜 약초 하나 써요 10개인데 그럴까요? 1 부족하지가 않다 덜덜하게 씁니다 쓰지마 쓰지마 쓰지마? 어 너 이거 성소 되게 좋은 거야 독 면역 저주 면역 질병 면역 막상 쓰면 좋아해 잠깐만 잠깐만 너 템에 면역 없잖아 독 저주 질병 신발부터 신발부터 물면역 할려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써야 되나? 근데 너 저거 깨지는 거 너무 아깝잖아 학자의 풀 그러면 두 개 먹어 어때 학자의 풀 두 개? 어 나쁘지 않은데 먹어봐 그게 좋은데 어 그게 좋은데 내가 학자의 풀 줄게 하나 더 먹어봐 오케이 됐네 이럼 됐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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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회복한 거야 우리가 회복한 거야 나는 안 아까워 그리고 어차피 학자의 풀은 경험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 방해 방해 나는 화약 원숭이한테 냉동을 걸겠어 땡동 오케이 화약 원숭이 빨리 잡아야 돼 나까지 안 오니까 화약 원숭이 때리긴 때려야 돼 잠깐만 이거 화약 원숭이 못 잡는데 어차피 못 잡아 그럼 딴사람 때리세요 어 그래 그래도 어 자폭 피했어 오 나이스 나 독도 면역이야 침착 면역 그래 이거 성도 되게 좋다니까 독 면역 저주 독 저주 질병 나 되게 느리다 나 되게 느리다 얘네한테는 마 마방이 높지만 어쨌든 얼려보겠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멀링 인첸터 잡는게 맞죠 응 응 그렇죠 와 진짜 세다 탓 뭐냐 진짜 뭐야 물리 딜 올렸어? 응 난 그거 방관이야 얘한테는 화염입니다 음 나 방어도 무시야 음 나 방어도 무시야 오케이 오케이 수염을 한번 쓰긴 해야겠다 자 06 공산 공산 오케이 아 체제는 달달해 수염 한번 써? 응 써야겠다 침착맨 나는 이 성소가 너무 좋아서 이거 지켜야 될 것 같아 너가 될 것 같아요 저 성소 너무 좋아 근데 어차피 신발을 바꾼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진 않거든 속도는 느려도 돼 너는 저거니까 근데 나 너무 안 와 시작부터 안 와 왜요? 어우 빨라진다고? 저는 병에 걸린 시체한테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아 속도 저하가 붙어서 왜냐면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불이 지켜져? 아니요 모두에게 불을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화상 면역이니까 갑니다잉 아니요 미간에 제대로 꽂혔는데 어? 이 새끼? 근데 너무 느리다 내가 그러면 내가 병걸씨를 잡을까요? 병걸씨가 누구죠? 병에 걸린 시체 병걸씨 병걸씨 난 병걸씨 잡는다는 줄 알고 좋아했네 한번 보여주세요 뚝배기 내가 다 못 잡잖아 그럼 가운데 칩니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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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와 코브라 잡아 아니 이렇게 쎈데 속도까지 빠르면 그냥 선빵 치고 다 잡으면 다 잡을 수 있긴 하겠다 킹코브라 잡아볼게요 네 이거는 킹코브라 잡아야 돼 샷? 제가 그러면 둘 다 못 잡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멀링 전사를 때려놓고 제가 어차피 다음 전에 병걸씨가 때리잖아요 그러죠 침착맨님이 멀링씨를 잡는게 좋을 듯 오케이 오케이 오우 이렇게 아파 뭐야 덕대미 왜 이렇게 세 피부뼈? 아 출혈 출혈이 너무 세다 피부뼈 나왔다 피부뼈 나왔다 이거 이거 제가 바로 고쳐야되요 아 근데 침착맨은 북면역이고 아 질병 면역이고 호민이형은 저거는 고쳐야되요 난 이거 당연초이스가 고칠 수는 있어 샷 오케이 오케이 레버 레버 숭가이더 능지 녹슨판 세력이에요 이거는 팩트 저 그럼 여기서 고칠게요 우리 옮겨갈 수 있으니까 네 쓰세요 출력 이거 뭘로 고치지 근데? 마녀의 뼈를 고치나? 마녀의 뼈도 되고 이게 뭐죠? 모든 질병 치료하는거 저 희귀한 진주 있으세요? 근데 그건 너무 아까 희귀 너무 희귀한데? 써요 없어요 저는 아니 우리한테 저기 퍼져나가니까 나 줄게요 그럼 단연초로 고쳐져? 이거 중독 원소관료증량이 쓸까요? 단연초? 단연초로 치료되면 좋지 단연초로 치료되면 좋지 단연초로 치료되면 좋은데? 할게요 해봐요 고쳐졌어요?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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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어떻게 회복을 해야되나? 형? 아 형 아까 그 방패 있잖아요 네 아 죽었구나 안 끼고 있었네요 이거 꼈으면 나 죽었대 오케이 호민형 회복 어떻게 하지? 다음 턴에 근데 끝났어요 2라운드 아 그래요? 그럼 가봐요 그냥 준비 나 이거 갑시다 어우 조개다 끝났네? 응 조개 진주다 돈이다 이야기책이다 어우 이야기책 많이 들어와 진주다 하나씩 있죠? 나는 있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먹을게요 따게 따게다 따게 아무나 가지면 돼요 일지 이거 저 필요합니다 장착할게요 네 이거는 쓰실 분 없죠? 이거... 내가 써야되나? 내가 써야되나? 속도가 적들 다 하고 공격하니까 하나를 따가지고 대미지를 줄이는 게 안 돼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네? 다 무시하고 지나갈까요? 이런 거 좋죠 아니면은 다른 길이면 잡고 가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샤몽 같은 거 이런 거 호민이 형 체력 어떡하지? 이거 성소 이것도 회피 아까운데 이거 지나가는 길에 실버크릭 있지 여기 여기서 회복하면 좋긴 한데 좋다 좋다 그러면은 그냥 가둬? 이거 다 하나하나 잡지 말고 호민이 형 혹시나 빠지면 아까우니까 그리고 내가 앞에까지 가주면 형 실버크릭 할 수 있을 듯 근데 얘네 4레벨이라 좀 좌빠비긴 해 이거 한번 찍어요? 어차피 호민이 형이 실버크릭 가야되잖아 이거 한번 찍어? 아니면 그냥 넘어? 찍어 보고 잡자 잡을 수 있을 거 같아 좋아요 호민이 형 안 빠질 거 같은데 저기까지 못 가네? 일단은 강풍 힘 병건이지? 그냥 네가 해 왜냐면 내 차례가 나 힘 너무 약한데? 아 그래 그만하지마 나 지금 37이야 없어져버렸어 그러네 없어져버렸네 참 나 괜찮아 별 거 없을 거야 실버크릭에 그러면은 붙여주시면은 호민이 형이 실버크릭 가서 쉬면서 뼈방패 업그레이드 여관 한번 갔다오고 어? 이땜 뭐 우리 거 아니야? 이거 구워다 팔자 우리 거임 나도 파이프 업그레이드하면 되잖아 형도 파이프 업그레이드하시고 오케이 야 오랜만이다 저배 할 게 없네 나 나 뭐해? 그냥 가만히 있어? 들어가서 저거 신수 있다 신수 사자 힌스 어차피 호민이 형이 사도 되잖아 그래야 되지 그럼 나 여기까지로 가고 어 넘긴다 턴 네 맞지? 맞아 그리고 돈 호민이 형 주고 어디 보자 나도 누름나무 파이프 하나 사고 파이프 사시고 파이프까진 필요 없죠? 그쵸? 하나만 있으면 될 듯? 제가 어차피 힐 하니깐 어? 화산모자가 좋아요? 아니면 그림자 구두가 좋아요? 화산모자가 훨씬 마댐 저기 올라가는 게 네 그거 훨씬 좋죠 여기는 뭐 살 거 없고 저 그러면 쉴게요 저기 신수 좀 사주시겠어요? 신수? 신수 다 살까요? 몇 개 살까요? 다 사주세요 머스켓 총 개 센 거 있다 머스켓 총 38뎀? 총은 저거 두 번에 반으로 나눠야 돼 19뎀짜리야 저거 어 저거 근데 인지야 나 인지 되게 많이 올려 아니 근데 돈 너무 비싼 어차피 너무 비싼데 그리고 돈은 있는데 저거는 저거 반으로 나눠야 돼요 한 돈 장전해야 돼가지고 맞아 맞아 장전이 근데 너무 뼈 아파 근데 장전인데 봐봐 그 저 집중력을 쓰면 하나에다가 두 번 공격 합친 거를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집중력을 쓸 수 있는데다가 네 그리고 초반에 적을 끔살시키면 데미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도 있어 좀 땡겨서 쓴다는 턴을 그래요? 지금 쓰는 게 워낙 좋아서 굳이 그러면은 우리 500원 있잖아요 침착맨 침착맨 아니 저기 철면술씨님 네네네 무장한 배삭이었던 어? 빠르게 최고의 배사기 배 한번 장만할까요? 좋아 우리 어차피 하이프워클 다 했고 신수도 지금 그러니까 12개거든요 배 바꾸기 어떤 겔레온으로 바꾸기 배 한번 바꾸기 좋아 배 바꾸고 우리 저거 합시다 그럼 돈 다 드릴게요 좋아 아 플렉스 하는 거야 이거 약간 집 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 배는 필요해 왜냐면 바다맵이라 500골드 형 근데 잘 수 있어요 그럼? 얼만데요 여기 자는 거 자는 거 69원 근데 이거 횟수 어떻게 해? 여관에서 아니 34원인데? 아 형은 싸네 아 그러네 배 횟수 어떻게 해? 증서 줘야 되나? 돈 또 드릴게요 형님 다 드릴게요 저기로 옮겨 타면 돼요 아니 저 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증서를 맞아 팔아야지 적어도는 팔 수 있나? 잤네 이미 증서가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떠나 내가? 저를 증서 형태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차례야 까먹었어 그러면 일단 내가 실버크릭을 들어가 아 실버크릭에 들어가서 서비스에 배 회수 배 수령이 있어 서비스에 배 수령 배 다시 수령 그래서 땜목하고 저걸 다 어 어 뭐야 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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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자 서비스에 배 다시 수령 수령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판매 어차피 우리 배 필요 없잖아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상선증서 야 40골드 땜목증서 8골드 응 다 팔아 나 돈 돈 다 팔아 어 병건이 방패 하나 필요 없어 필요해? 혹시 몰라? 병패? 뭔데 방패 뭐냐고? 전사의 방패 아까 니가 쓰다 준거 아 그거? 아 일단 냅둬 일단 냅둬 가리 두고 일단 방패 나 주워놔 너 주워놔? 응 알았어 전사의 방패 병건이 주워놔 마술사의 신발 팔아 오 돈 되게 많이 늘어난다 아 아 이 머스킷이 내 눈에 밟히긴 해 하 병건아 녹슨 메달 목걸이도 일단 주워놔 38점이야 미쳤어 일단 그러면 여기서 저도 쉴까요? 네 어 쉬셔도 되고 가도 되고 함 묻겠습니다 이제 사형집행자 잡으러 갈까요? 그럴까요? 저거 좀 어디있어? 걸구치긴 하거든요 피곤합니다 빨리 갑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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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가시죠 사형집행자 한참 남았죠? 한참 남았네 응 근데 이거 응 왜 이렇게 느려? 무장된데? 어? 뭐라고? 무장되면 왜 이렇게 느려? 느린다고? 무장했으니까 더 별론데? 더 별로야? 이동력이 떨어져? 아 무장만 했어? 근데 뭔가 장점이 있겠죠? 모르겠지? 아니 근데 많이 다는데? 내가 땅에서 출발해서 그런가봐 아 엄청 많이 가 오 개 많은데? 이동력 미쳤는데? 거기다 강풍까지 바로 도착인데? 바로 싸울까요? 바로 싸우죠 고고 오 우리 이제 되게 좋은 차 샀어 아 이것도 좋은거죠 이거 아 얘 못생긴거죠 막 엄청 엄청 못생긴거 그 한방 그 즉사기 면역 주는데 별로였던 듯 생각해보니까 어 저는요 애들이 화상 면역이 있고 사형집행자는 아니다 아니다 영혼부터 잡을게요 네 제가 18딜까지 양옆으로 줄 수 있거든요 18딜 줄 수 있다고 양옆으로? 양옆으로 그럼 나 왼쪽거 때립니다 네 보여줘 야 아플거 같은데? 홀리쉣 달게 맞아요 달게 달게 맞아 그리고 나는 총 하나 쏴서 뚝팽이 깨나? 야르 우와 와 아 미쳤다 야무지죠? 야 미쳤다 미친 야무지게 패기 오 31딜 어차피 내가 쳐도 못잡잖아 그치 와 물리방울이 높아도 딜 안 들어갔네 얘 악하다 너무 악한데? 귀찮기만 한다 우리가 우리한테 귀찮기만 한 녀석 이거 맞아 이거 줬어 와 클릭 클릭이 10% 대박인데 이거는 다스루 다스의 모든걸 걸어보는건 어때요? 엉건이가 뚝배기가 뭐야? 나 6방어구 3힘 마이너스 6인지 기절 면역 인지는 필요없고 기절 면역 기절 면역이 좀 좋아 난 힘이 좋아보이네 근데 크리티컬 근데 크리티컬 터지면? 저 크리 몇 프로야? 10%는 미친건데 나 지금? 잠깐만 크리 확률 5% 이거 달면은 15% 15% 쓰고 싶으면 쓰고 원래 게 난 더 좋아 이게 명중률 때문에 4칸이잖아 이미지가 되게 폭력적이야 힘이 짱인거 같은데 힘 3 올라가긴 해 일단 참 간지니까 일단 참 우리 이제 물사원들 빨리 좀 어떻게 해야되는거 아니 네 맞아요 일단 지금 숲선 물사원 8레벨이에요 악당선 물사원 응 그리고 화산재섬 물사원 독습지 물사원 있거든요 근데 화산재섬이나 돌습지는 저 위에 구름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게 좀 좋을 듯 올라가면서 지하 여기 조직이 여기 어딨어요? 문이 여기 있어요 지하도 조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다 잡죠 그냥 이거 8이면은 그냥 호민이 형 조금만 올라가면 시리잖아 위에 돌고 한번 그 위에부터 자꾸 내려오죠 오케이 바다동굴? 아 이건 또 능지 높은 내가 조사해야지 경험치 32 어우 좋았다 근데 목걸이는 벌레나 이런게 꿀이라가지고 근데 병거다 너 그거 영중률 높아지면 눈에 잘 뜨거든 힘 그냥 쫙 올리는 것도 괜찮을 듯 목걸이까지 껴서 아 그래? 일단 이거 한번 해보고 그래 싸움? 야 요거는 장전 그러니까 이게 장전을 하고 내가 이게 다 맞네 전체한테 불을 붙이는 건 어때요? 별론가? 어차피 형이랑 나랑 하나 못 잡으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형님? 그럼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오우 제가 옆에 제가 14딜까지 줬어요 양옆에 14딜 양옆에 14딜 양옆에 14딜? 근데 제가 18딜 줘서 스플래시로 잡는건 안될 것 같아요 그럼 가운데를 때려놓을까요? 가운데는 딜 더 들어갈 거 아니야 18딜까지 주는 아니 14딜까지 주는데 니가 옆에를 쳐주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X가 남지 머스키 총사수관 어... 가운데는 몇 딜 들어가? 가운데는 37딜 55 그럼 불 붙어서 가운데 쳐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머스키 총사수를 잠깐만 이거 머스키 총사수 대박 지금 이거야? 타임라인에? 지금 두 번째 있는 거야? 뭐가? 아니잖아 머스키? 생긴게 달라 다섯 번째 지금 타임라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왼쪽이랑 가운데야 내가 봤을 때 머스키 총사수를 니가 때리고 내가 머스키 총사수에다가 대고 해서 쏘기 전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방해 나이스 아 뭐야 아 내가 이 새끼가? 아 기절 기절 밀력 기절 밀력 어? 기절 밀력 있지 않았어? 어어 바꿨잖아 아 모자를? 어 뭐니? 나 머스키 그러면 마무리 할게요 이게 도전 뭐니? 뭐니? 모자 모자 그거 써 힘이 짱이야 잠깐만 나 죽는 거 아니야? 종수야 안 죽어 나 안때릴거야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이거는 선택이잖아 그렇지? 응 내가 하나 잡는다잉? 가운데끄 가운데꺼 근데 젖음을 하면은 이게 화상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 하나 없어 그냥 잡아 풀리면 또 때려잡으면 되잖아 화상 안풀렸어 아니야 안풀렸어 어 나도 기절 뜨거워서 죽나? 안죽어 이 새끼들 배를 잡고 두개 아 배가 우리 대신 맞아주는거야 아 그런가요? 그런거 같은데 아닌가 우리가 피하면 배가 다치는거 아니야? 때립니다 돌타죽어라 근데 그 배 아니야 근데 그 배 아니야 아 생명순도 달라감 야 이거 스노우볼링이 오지네? 그래 뚝배기 스노우볼링 아 청소 아까운데 오케이 어 이거 써 알았어 이거 쓰고 목걸이도 껴서 저거해 앰프라 필요없죠 그래 볼빵하자 엠병 떨지 말고 배가 체력이 달았어 배가 체력이 달았어 성소 또 어디 없나? 아이 참 성소 마렵네 어떻게 턴 넘겨요? 아니면 한 번 더 싸워? 말해? 싸워요? 익사한 시체선박 바로 위에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동굴 들어갈까요? 바다 동굴 네 호민 형님 저 신수 다 주세요 그럼 저 12개예요 그럼 우리 힐하고 싸우면 돼? 신수 아끼지마 아까워 이거 신수 주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바다 동굴 네 자 장비 세팅하시고 다들 네 세팅 끝 아 근데 우리 사이드가 4라운드 2라운드 밖에 안 남았네 그게 뭐야? 안 하고 있었네 사이드가 뭐야? 그 아 숲섬에 암살자 제거? 어 2턴 2턴 4턴밖에 안 남았네 오는 길에 잡을걸 우리 갈 수 있어 기속력 좋아서 120골도 주는거라 버리죠 2턴만에 갈 수 있나? 여기 들어갑니다 네 샥 원숭이다 어우 쟤 무서워네 준네 약해 준네 약해 그니까 내가 원숭이를 먼저 못 때려가지고 일합니다 원숭이 어떻게 할 거야 원숭이 내가 얼려가지고 뒤로 보낼 수 있어 얼리는게 근데 추뎀 아니에요? 추뎀이에요? 아니야 냉각인데 냉각이 추뎀이야? 냉각이 추뎀이에요 아직도 몰라 하하하하하하 25% 추뎀 열병 열병 그렇지 방해해버리기 좋고 호민이 형한테 우리 안올봐 우리 다 종면역이야 이러면 내가 살인모기 잡을게요 네 좋죠 방방 인프를 하하 4발을 다 맞춰야 되는데 안되죠 힘 올려놔서 잡을 수도 있어 86% 곱하기 4 그렇지 샷 샷샷샷 나이스 레버 이거 열병 어떻게 할 거예요 단연초로 뺨? 근데 침착맨님 동면역 있죠? 네 질병면역 저거 단연초 드림? 주세요 치료확보 갈게요 황금초는 총수 두개 있으니까 넘기고 그래요 그럼 제가 사용합니다 저거 아무거나 드세요 알사탕 달달해요 두 번 쓴거 같은데? 뭐 막 주냐? 잠깐만 나 질병 치료해야 되지 치료하십시오 호민이 형 줬어요 호민이 형 줬어요 어디있어? 단연초 단연초 아웃 원숭이 점사 원숭이를 잡을 수 있으면 점사인데 원숭이를 잡을 수 있으면 점사인데 두 분이서 때려서 죽일 수 있으면 점사하고 아니면 안해야돼요 제가 18대에 들어가요 저 32대 못잡아 둘 다 합쳐서 크리티컬? 그거는 너무 모험 아님? 근데 어차피 딴 것도 못잡지 않나요? 딴 걸 못잡는 대신 다음에 원숭이는 그냥 없어져 보니까 나는 개를 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맞는 거는 그냥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픈데? 아픈 수.. 아픈데 원숭이를 못 잡으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원숭이는 그럼 힐? 아니 힐 아까움? 보거패기 보거패기? 근데 보거도 자폭하지 않나?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거는 보거도 심상치 않게 생겼어 일단 저랑 병건이는 독 면역이긴 해 그럼 죽어내게 보거 어떤 권린데? 그럼 독? 아 보거? 그럼 보거요 난 근데 보거를 못 잡으니까요 저는 화염 저기 가운데 칠게요 보거를 못 못 잡아도 보거를 양념해 놓는 게 낫나? 잠깐만 나 다음 차례 나고 그 다음에 종수니까 아무거나 치세요 치고싶으면 알겠습니다 오우 피했어 오우 피했어 오우 생명을 카는 게 더 좋아 오히려 좋아 딱 하나 쓰는 거 좋아 갑자기 치타 터졌어 형은 내 친구를 죽였어 근데 나 순서 너무 안 온다 진짜 근데 원래 탱커가 죽는 일이긴 해 대신 잘 맞잖아 그래서 그러네 그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먼저 안 때려서 딜이 누적 딜이 터져 계속 맞아 한 놈을 짤라버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것도 껴 아니 그냥 이게 이게 그거야 상의호화냐 이거 하나 있는데 넘길게요 구화를 시켜줍시다 신발 한번 바꿔 볼까 신발까지만 일어나라 세일 힐 해? 해야죠 힐 하고 이거 한번 한번 머스킷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잠깐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신발 한번 해볼까 속도 4 올리면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나? 아니 근데 속도 4 정도로는 의미 없어 지금 니가 57인데 여기서 10이 올라봐야 67이거든 그래서 원래 인프나 이런 저런 빠른 애들보다 밀리고 근데 느린 애 중엔 또 빠르잖아 큰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하나 심지어 막 두번 때리고 나서와 어 눈깔이 호민영 호민영 요거 요거 제가 43%인데요 형이 제일 높아요 제가 제일 높아요 이게 더 70 병군이 46 형 81 요거 요거 집중 쓸 수 있어요? 요거 집중 집중 없는데 형님 아니 나 이거 황금뿌리 써가지고 요거 어? 쓰면 될 것 같은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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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에 anatomy actually 죄송하긴 야 형님 우리는 하나인데 다같이 모자랐던 거죠 네 내가 멍청 내가 멍청했어 아이 내가 지능이 제일 높은데 내가 아무것도 아네 퍼티치료를 할까요 그냥 넘겨 어 큰거다 크ходит 으이이 오 나이스 오케이 석화 석화? 그냥 뭐 빠지는거고 그냥 포미노 체력 36이었는데 오히려 좋아 안 위험해 안 그래? 때리지마? 암살자 잡을까? 명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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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합치면은 잡을 수 있는 게 없네? 없어 암살자 해야될 듯? 석화하면은 그 상대한테 맞아서 깨져야되는 거죠? 맞아서 깨지...야죠? 나 떼져라 얘들아 사실 스탱커야 내가 어? 깨준다 깨준다 깨주나요? 받아요 피하고 피하고 뚝배기? 광역뚝배기? 발목강타워 거의 이것만 쓰겠다 암살자가 딜이 좀 세보이니까 암살자 잡아... 어? 깨졌어 오 좋아 왜 깨졌지? 몰라 이거... 아... 암살자한테 맞기 싫으면 암살자 잡아야 될 듯? 그치? 힐보다 그게 낫겠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드디어 필살기를 쓸 때가 되었습니다 뭐죠? 그건 바로 아이템? 아이템 쓰게요? 아이템이요? 아이템 아낀게 좋을 것 같은데 형님 쓰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형님 그거 너무 아까워요 나중에 우리 뭐... 뭐길래... 이거 아니에요? 이거 피해구슬 쓰려는 거 아니에요 형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껴주세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파티 공격 데미지 25? 네 보스 잡을 때 쓰죠 아직 우리 잡을 거 많거든요 아끼다 똥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이런 걸 아껴놔야 우리 지난번처럼 마지막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암살자 죽일 수만 있다면 아 이러면 쓰는 게 나았고 죽일 수 있었으면 안 써도 되는 거였고 방해? 방해? 아 차라리 신수 쓰는 게 나을 수 있어 저게 나중에 크게 잡을 수 있어 어차피 이게 죽은 개가 내가 딜이 안 들어가거든? 광역으로 해도? 바질리스크를 때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좋은 생각 근데 내가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못 하잖아? 그럼 암살자 또 살아서 또 때려 성공하겠지? 집중 써? 아니 불안하면 황금 뿌리? 아니 가운데 쳐 불안하면 가운데 치라고? 아니 그러니까 황금 뿌리냐 저거냐인데 어차피 바질리스크 못 잡잖아 근데 딜이 누적되지 그건 맞지 내가 좀 누적을 시켜야지 잡지 않나? 가운데 치고 내가 힐 한 번 돌리는 게 낫지 않나? 가운데 할게 그럼 와 아 바질리스크 때릴 걸 바질리스크 쓰면 또 크리가 안 나왔을 때 뭐야 어 나 첨부 깨졌어 흑습 난 어차피 이쪽이야 저기이고 화염사격이야 와 써야겠다 오 잠깐만 오오? 오히려 좋아 아 석합이 어디? 석합이 힐 오히려 좋아 힐이 안들어가 근데 근데 첨부 줘 데미지도 안들어가죠 정수야 한 번은 나 어차피 한참 뒤야 후핳 era 다음 Heer 성하된 호민이 형 힐 해야겠다 힐을 해야 돼 이거 나한테 안들어가 또 나 죽어도 되니까 아니 형 hierarch 지민이 형 그때 또 힐하면 되죠 그치 아이처라 이놈들아 이러면 나랑 병건이랑 하나 잡을 수 있어 나 이제 슬슬 방.. 방관 칼 쓰는 게 나을 거 같애 방패 칼을 쓴다고? 공격력 차이가 10 침나는데 방관이 붙어져서 일단 때리세요 그러면 나 바질리스크 때릴게 죽은 게는 방어도가 너무 올라가서 니가 디디 안 들어갈 거 같거든 응 맞아 사이즈 때려라 미쳤다 어? 호민 형 때려준다 아니네 황금모래식이 깨졌어 속도 깨 황금모래식이 아이템 아니냐? 속도 10 올려주는 건데 나 이제 개군뱅이 버눌졌네 근데 괜찮아 어차피 47이나 57이나 넌 군뱅이야 어차피 군뱅이야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떠돌이잖아요 내가 그걸 맡을까? 뚝 뚝 빼기 광역 뚝 빼기를 메타를 바꾸는 거는 어때요? 그 템이 없나? 내가 이렇게 다스트를 들고 근데 마딜 할 사람이 없어 마딜이 아예 없구나 마딜을 내가 하면 되긴 해 사실 근데 마딜이 어차피 내가 방관이 있잖아 그니까 마방이 의미가 없어지긴 해 내가 하면은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사실 뭐 템이나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좀 욕심부리다가 터지는 거 같거든? 그래서 이거 저 넘길게요 획득을 버리긴 해 넘기기가 없네 일단 가지세요 저는 일단 인지에다가 찍어가지고 치료? 치료 한번 하고 가자 이거 치료해야 돼 야영 캠프를 쓰는 건 어떨까요 이거 한번 치료하고 괜찮겠죠 네 저 무기 좀 바꾸려고 내 무기가 안 나왔어 뭐 좀 무기를 이제 사야될 것 같아 머스캣? 하하하 머스캣 무쇠들 돈이랑 로어책이랑 진주랑 야침발이랑 저거 밖에 안 준다고? 저 불인데 이게 다 나고 쐐기 자 치료? 오케이 요거는 쓸만해 왜 음악 슬픈 거나 뭐지 그러면은 왼쪽으로 갈게요 위 위가 주차 왼쪽 가요? 위요? 위 어디? 지금 저기 뭐야 아따 화산재 손물삼 이런 데 있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위에 모험을 떠나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캠프 한번 깔아야 돼 호민이 형 죽을 수 있어 아니면 캠프를 하고 갈까 안전하게? 이 성소에서? 아냐 그냥 가요 그냥 가다가 형님 우리 생명력이 다섯 개나 있어 이거 아키똥이야 그래서 혹시 죽으면 그때 하고 그러죠 싸우지 말고 도망가다가 쟤 뭐 있다 또 도박장 있다 반지 반지 뭐 남는 거 있어요? 나 깨져가지고 반지? 응 쓸만한 거 어프라 저 있어요 황동나 침판 증폭 수정 혹시 제가 갖고 있는 건가요? 황동나 침판 그런 거 같은데요? 증폭? 아니면 이거를 이거를 끼고 계세요 침착맨님 네 어차피 없죠 팀을 위해 이거 끼세요 이글거리는 호신부? 예 볼까요? 당장 끼세요 뭐죠? 뭐긴요 장신기죠 아 네 낼리 끼세요 네 육지가 있어야 캠핑을 할 거 아냐 그쵸 이쪽은 있나 육지가? 있다 있다 오른쪽으로 가면 좀 보이네요 어 있어 있어 이쪽에 뭐야 어 어 해봐요 제가 오케이 네 칸 더 이동 요오 저 불 불 치고 갈까요? 큰암등불 그렇게 좀 앞으로 바뀌네 나도 잘하는 척 죽네 킹밖에 그리고 바로 캠프 바로 캠프 바로 캠프 점화하기 크라켓은 아무래도 못 오면 휴식 대수리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여기 잠깐만 파티 픽업합니다 여기 뭐 나중에 뜰 것 같다 파티 픽업하시고 여기다 한번 깔까요 우리 야영캠프 호민이형 저건데 들어가서 해도 되고 오른쪽으로 형 그래도 되고 형 너덜너덜하네요 너무 너덜너덜하네요 지금 들어가서 하라는 게 뭐예요? 한 이쯤까지 들어가서 이제 음 근데 여기서 하고 이런 거 잡아 이거 해적 속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어 쿤도라 마을이 있네 뭐야 배가 왜 이래 이동 깎였습니다 아 그러면 상륙합시다 네 여기에 상륙? 네 그리고 야영가방 깝니다 까세요 제가 드렸어요 없으니까 아 좋다 아 야영이다 쯔 야영 좋아 혼돌아 여기 쇼핑 좀 하자 가서 마을 회복하면 어떠냐고? 근데 마을보다 가끔 캠핑이 더 땡길때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포수선박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캠핑의 장점 저는 제 저까지 쉴까요? 저 명상 좀 할까요? 예 하세요 명상하세요 명상 저 픽업해주세요 저 70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손 돌아가서 플렉스 좀 합시다 아니면 우리 가기 전에 여기 해적 속을 잡을까요 또? 우리 레벨 좀 올리고 해적 속을 포수선박 이거 다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그 캠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 좋을 것 같아요 고고 고고 하나 쓰십쇼 왜 안돼 능지 이슨대요? 응? 안 까져요 집중력 하나 써요? 나아스 이걸 썼구나 죄송 여기서 템 준네 좋은거 줄듯 대마법사의 지팡이 이거는 눈깔이 눈깔이 제가요? 네 형이 제일 높아요 정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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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렉 정렉 행복하진 않아요 살짝 기대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사소합니다 그리고 형이 한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실수에요 맞습니다 아 이거 짜증나 감전 나도 방해 이게 저항이 진짜 좋아 그러면 심창미님이 지지직 지지직이니까 저거 풀기 힘들거든요 네 제가 살인무기를 잡을게요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이거 집중력 하나 쓰면 덮어지나? 감전이? 아니면 감전 빼고 되나? 집중력 쓰면 감전 취소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집중력 쓰면 감전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덮어져 한 빨리 왔다 이번에 좀 할아버지가 더 늘리네 8배? 8배가 늙어서 속도가 더 느려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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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 터졌어 야 저 왕이 짱삭이네 나 둘 다 못잡아요 두 분이 합쳐서 잡아야 돼요 형이랑 형 32딜에 마저 빠지면 어 코브라 잡죠 코브라 형님? 체력 없으니까 그래요 어? 잡을 뻔? 코브라가 6렙이라 코브라부터 아니 이게 내 무기가 줄내 약한데 막상 들어가는 거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 약한 거에 비해 그렇게 안약해 쩌리짱 쩌리짱 무기 치명 관총도 잘 되고 이게 약한데 안약해 약한데 안약한데 옛날에 18딜과 지금 18딜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해 왜냐면 체력들이 다 놀러가서 20뎀 30뎀씩은 줘야 돼 그래서 니꺼 무기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바꿔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좋아 니가 린지가 나쁘지 않잖아 아 능지가 좀 뛰어나지 능지요? 아니 능지 말고 린지 린지요? 린지 활 쏴도 될 거 같은데? 닷을 호민이 형 주고 내가 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거 같은데 내가 써봤더니 팔이 4칸인가 먹더라고 내가 딜이 안 들어가서 아 이거 1만 더 뜨면 카우스 요정 잡는대 노파 때리까 나 18딜 들어가거든? 카우스한테 27딜 들어가고 그 27딜은 참 아깝다 1이 모자라네요 노파한테 18딜 카우스 나도 못 잡는구나 저 맞아있 카우스 칠게요 카우스 Facebook 근데 내가 카우스를 전부 맞출 자신 4번을 맞춰야 되가지고 전부 맞출 자신 없으면 노파 스플레시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래 그거를 노파한테 던져오면 혹시 운 좋없어 불타는거 스플래시에 하면은 묻나? 해볼까요? 해보세요 전체한테 불붙이기? 근데 불붙이는 게 확률이 더 떨어질 거야 그냥 공격보다 불붙이는 거 어려워 나 멀링 전사한테 서리를 늘리는 게 마댐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지요 검은 나는 검은 노파가 날 것 같은데 마저가 저렇게 많은데 괜찮아요? 멀링 전사한테 쓰고 병건이가 검은 노파 트는 게 낫지 않아? 그럼 내가 멀링 전사를 잡아? 왜냐면 카오스 요정을 같이 잡으면서 할 수가 있거든 내가 크리가 뜨면 그래가지고 나는 검은 노파 쳐주면은 내가 마무리 치면서 멀링 전사만 남겨놓으려고 했지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9 막히잖아 그럼 내 18 딜인데 9를 막이면 9 딜해서 25가 붙어봤자 멀링 전사 못 잡으니까 그냥 노파 쳐서 요정 스플레시 노려보는 것도? 근데 이제 내가 하나라도 실패하면은 다 못 잡아 그러네 그럼 멀링 잡자? 그리고 노파는 이미 공격을 해서 다음에 잡아도 돼서 멀링을 잡는 게 맞는 거 같아 그치? 멀링을 잡겠습니다 네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카오스 잡아주세요 100%가 아니어도 스플레시가 뜨네 이거 뭐야 이거 보호 첨보야? 하나 첨보 보호 벗길까요? 노파 벗기는 게 맞겠지? 음.. 잠깐만 높.. 아 이거 어차피 홈리엄이 못 잡잖아 아니면 제가 카오스를 벗기고 카오스 벗기고 카오스 벗기고 카오스 벗기고 그게 확률이 높다 그래도 있으니까 아깝긴 해 그러면은 저 광역을 한번 써볼게요 네 좋아요 안 맞아도 벗겨지니까 예 광역을 쓰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방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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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그러면은 요거 막타칠게요 네 아 나 너무 느리다 약속 야.. 아 이게 근데 명중률도 좋고 방관도 있고 해서 은근 쏠쏠해 아이 약해 어.. 얘 저주야? 연혁이야 어? 저주 받았어 나 인지가 감소야 나 인지인데 이 감소 나 저주 푸는 아이템 있을 거예요 마녀 옆에 있어요 어? 쓰고 가시지? 아 너 쓰고 가.. 여기서? 어차피 쓰고 꺼졌네 그러네 근데 내가 선천적으로 느린 거라 맞아 굿 클라스가 느려 클라스가 마녀의 뼈 체력 진네 달달하게 자네 힐 쓸까요? 힐? 이거 한번 하면 좋죠 아니면 생명력 하면 호빈 형 죽으면 깐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가면은 그거 있긴 있어 야영가방? 야영가방? 야영가방을 까는 게 낫지 않아? 야영이 있어요 근데? 다 썼나? 야영가방 없나? 우리 아예 없음? 다 썼나? 다 썼나? 다 썼나? 다 썼나? 그냥 우리 힐 한번 하셈 생명 까르기 낫지 않아? 생명 까르기? 생명 까면 우리 둘이 싸워야 돼서 그 공격력이 감소하긴 함 내가 개 늦게 오고 중간에 살릴 순 있잖아 그럼 일단 가보세요 난 둘 다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일단 상관없어 이게 신수가 9개나 있어서 써도 되는데 신수가 내가 왜 자꾸 아끼려고 하면 옛날에 그 바실리스크 할 때 있지 그 저번에 맞아 맞아 나도 그래서 10개 이상 쟁여놔야 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나중에 후반 갈 때 지금은 어땠든 상관없는데 후반 갈 때는 생명 까르기 낫지 막판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쟁여놓으려고 그런 거 그럼 한번 보죠 가봅시다 철개 담당 철개 담당 철개 담당 철개 담당 오케 나 지력 90이야 준네 똑똑함 오우 아울비어 센거 봐 칭 칭 간지러어 집중력을 회복한 후에 광역 어떻습니까 광역을 해서 몇딜이에요 불 부치기 어 전체한테 16딜 아니면은 아울베어한테 아니면 우두머지 도둑한테 넣을까요? 집중해서 그냥? 차라리 아울베어 말고 시체랑 도둑 먼저 잡뇨기 주물뜻 불 붙일게요 아 까비 아 딜이 진짜 방관 있는 애들한테 쏠쏠한데 이런 애들한테 너무 약하긴 하다 18 딜이 쟤 목 왜저래? 기분 나쁘게 내가 그럼 도둑을 때려놓을까? 너 37 딜? 37이라서 합쳐서 52 딜인데 못 잡아 우리가 합치면 55거든? 그럼 내가 시체한테 넣고 네가 시체를 때리면 잡을 수 있긴 해 그래 근데 내가 다 터져야 된다 어 미친놈 416골드 뺏겼다고? 어 죽음의 표식 떴어 이거 뭐야? 죽음 그거 몇 턴 있으면 죽지 않나? 어 그래? 세 턴인가? 아무튼 그거 하면 죽음 나 돈 다 털렸네? 어 그럼 나 필살기를 쓸 때가 된 거 드디어 기절하는 게 있긴 있어 저걸 근데 시체 잡는 게 낫겠지? 안 된 게 맞을 것 같아 어차피 한 번에 못 잡잖아 드디어 쓸 때가 됐어 뭘 써요? 아 이러면 안 써도 되겠다 필살이 아 미쳤다 봐 선 넘지 이거는 기절을 걸었어야 됐나? 아니 아니 이거는 기절 확률도 낫고 아 이거 게임 진짜 좀 섭섭하게 만드네 나 낸 돈이 없구만 하하하하 진짜 오케이 내 죽음의 표식이 다가오고 있어 빨리 죽이자구 빨리 죽이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몰빵이 아니어서 오히려 좋아 뱀 뱀 이 꺼지네 빙결사격하면 큰일 날 뻔했다 활력? 호민이 형 이거 끼고 있으면 체력 차지 않나? 형 지금 신발 일식 참 일식 참 일식 참 일식 차네 갖고 있을게요 일단 거짓말 싸게 넘깁니다 네 예 오 여기 좀 세네 아 돈 털린게 너무 아깝다 드디어 때가 되었어 감정련이요 통굴버섯 가져갔어 아 진짜 너무 길어 드디어 때가 되었어 필살기 쓰기 어떤 어떤 필살기야? 전체 25댐 25댐? 쓰고 25댐 쓰고 종수가 18댐 넣고 내가 힐을 할 건데 왜냐면은 얘네가 마댐이 너무 예 써도 될 거 같아요 제가 해골 흑마법사 때리면 뭐야 이게? 나 지금 썼는데 공격력 올라가는데요 응? 공격력 올라감 공격력 버프네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공격력 버프 23딜 들어가니까 해골 흑마법사나 그런 거 때리세요 양옆에 사이드 약간 아니면은 형 마들이죠? 네 아 다 안되네 다 별로야 종수는 18댐? 난 힐이야 아 힐이야? 어 이번에 힐을 넣어야 돼 흑마법사 때려야 될 거 같은데요 압니다 쇼크 깎여도 공격력 상승해서 근데 이게 잘 쓰신 거 같아요 공격력 상승한 거 깜! 힐이 이거밖에 안 돼 한 60측 차이든 거 아니야 왜 조금밖에 안 차지? 어그인가? 몰라 나 이거 황금뿌리 씁니다 파이프 레벨 하나 더 해야 되나? 다 아니야? 맵 한정에서 쇼크가 하나 망가졌어 쇼크 그것 때문에 쇼크 받아서 최악이네 이거 쇼크 뚝배기 쇼크 왜 불이 붙지? 불면적은 없었나? 저 조개새끼 죽여 조개는 내가 쇼크 때문에 무조건 못 데미지 안 들어가고 얘네한테 쇼그릉마 업사가 좋을 텐데 형 그거 어 아니야 아니야 쇼크 개하기야 쟤가 23딜을 줄 수 있거든요 개하기야 나는 나도 23딜을 줄 수 있네 씨 뭐 없나 아이템? 그러면 화난 쪽에 네가 할 수 있어? 화난 쪽에? 몇딜 줄 수 있지? 18딜? 23딜 화난 조개를 때리고 아 잠깐만 어차피 세대 다 맞아야돼 세대를 다 맞아야돼 그리고 세번 때리니까 어... 해골 흑마법사 때리는게 나을 것 같아 크리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지더라도 다음에 우리 세명 때리니까 해골 흑마법사 때리는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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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파 그리고 안 터지더라도 우리 다음에 맞을거 다 맞고 세명이 오거든 어우... 안 터지는데 좋아 블랑칸줄 블랑칸줄 그리고 흑인이 형이 해골 마법사 그한테 가야돼 그리고 내가 쇼크때메 쇼크 없어졌어 병건이 해골 마법사 잡을 수도 있어 흑... 해골 마법사가 아파 조개가 아파? 조개 너 못잡아 방간... 방어력 때문에 아 그러네 쓰읍... 집중하나? 집중하나 쓸까? 조개 기절 면역이야 그냥 해도 좀 높긴 높아 급한다는 니가 안죽겠지 뭐 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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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방해 오케이 방해했고 오케이 이제 우리가 다 썰 수 있어 우리가 다 썰 수 있어 해골 마법사 잡으면 돼 해골 마법사 두분이서 어 카이 정수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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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힐 힐? 가아이 가아이 어 괜찮아? 실내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뇨아뇨 아니 화상... 아 근데 형 차례 오면서 하면 된다 오케이? 나 저걸 다 맞출 자신이 없는... 안그러면 형이 못잡잖아요? 종수가 하... 좋아 좋아 내가 뭔가 보여줄게 내가 뭔가 보여줄게 15 22 22 22 때려봐 기절해볼까? 기절 면역이야 아 그러네 기절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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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치... 나 방금 치... 그... 호민 형한테 간 게 제일 이쁜 그림이었는데 호민 형한테 갔네 호민 형한테 갔네 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줘 아니요 황금 초 써도 돼요 황금뿌리 써도 돼요 황금뿌리 써도 돼요 모르겠으면 황금뿌리 쓰세요 그리고 나는 경험치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오케이 어차피 나가면 저거 있어 야영국방 멀면요 이거는 제가 집중력이 2개 칸 밖에 없는 게 좀 별로긴 한데 또 인지 자네 일단은 갖고 있을게요 오케이 저는 여기 혹시 학자의 풀 있는 분 있나요? 학풀? 저 없습니다 아 없네 또 없습니다 킬 한 번 돌릴까요? 킬 한 번 쫙 돌리죠 킬 한 번 쫙 돌리죠 시원하게 아 근데 왜 이거밖에 60천다고 돼 있었는데 아까? 그게 나도 전에 약초꾼 할 때도 그랬는데 좀 덜 들어가 그러니까 실제 실제 연비랑 달라 좀 뭔가 좀 이게 세금 내나봐이? 안가봐 아 아 파티힐은 마이너스 10%인가 그래 아 힐에 그럼 뭐 그냥 사용하죠 마댐은 저 주십쇼 마댐 근데 마댐이 아니시지 않아요? 마댐 마댐으로 계산해서 물딜로 들어가요 아 그래? 그게 물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개념이 식이 뭔지 모르겠어 일단 써? 어? 민센다 수창맨 있어요 딱히 있어 딱히 있어 격파하면 76% 격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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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하나 써서 격파해 너 어차피 체력만 피니까 격파해도 나가면 야영구로 있어 집중 쓰지마 집중 쓰지마 아씨 쫄고들이나 하는거지 아쨔 와우 바로 32 어.. 그거 경험치 뺐네 하.. 뺐네? 그럼 싱수 괜히 썼네? 나가면 야영장비 있는데? 호민이형 이거 담당 피해구슬 담당 파티 공격 게임이지 피해구슬 아주 재밌죠 포탈 포탈 스크롤 제가 짐베 스크롤 광목 이거는 사실 뭐 우리한테 좋은건 아니지만 그냥 피모 모자 블러드야 블러드 이거 어 블러드 담당 어우 여긴 해적 속을 이거 다 깨면 뭐 해적 뭐 주는거 같아 그거봐 구랩이네 저기 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저기 물음표 가는 방법이 있구요 응 쉬는게 싸우죠 한번 더? 싸우고 캠핑하죠 그래도 되고 그리고는 여기 쿤돌아 가야죠 그리고 잠깐만 쿤돌아가서 우리 우리 아이템 아이템이 너무 구려 지금 오랩은 좀 시시하지 않나요? 시시하죠 근데 돈이 없어서 어우 왜케 안 시시한데요? 아이 시시해 저 죽겠는데요? 아 이거 무장된 배잖아 배도 공격하나봐 아까 그거 그치? 니가? 우리 배가? 응 그런거였어? 아닌가? 음 오우 좋다 침착면이 가운데 칠거죠? 네 양념 해놓을게요 네 방해 방해 방해되고 뒤져 나만 치지마 어? 화염 꺼졌다 장전 나이스 나이스 하나씩 맞으면 잡으면 될거 비와서 꺼진건가? 제가 한꺼번에 잡아볼까요? 하나씩 잡는게 확률이 높지 않나요? 한꺼번에 좀 낫지 않아요? 맞아요 자 제가 이걸 내가 껐어 왜냐면 아까 젖임이 붙었는데 안 꺼졌을때도 있어가지고 안 꺼진다 나이스 스킬 적의 도발은 뭐야? 도발할 수 있어 도발한다니 필요없네 어? 낙팔총 낙팔총? 근데 이거는 그거야 재능이야 재능 그리고 총은 두번 한턴을 놀아야돼 일단 가지고 있을게 황 황 없는 사람? 총수가 호민형 하나 주면 되겠다 응 이러고 제가 두가지가 있어요 쿤도라로 달리는거 아니면 여기서 쉼터로 가는거 우리 쿤도라 가서 무기 좀 삽시다 쉼터를 가세요 쉼터를 어느 쉼터? 아 여기 쉼터? 아 우리 쿤도라 가서 무기 좀 삽시다 쉼터를 가세요 쉼터를 어느 쉼터? 아 여기 쉼터? 아 잘못말했다 여기 아냐? 잘못 말했어? 어둠의 원령 선박까지 잡고 쉼터 집중력 써서 일단 나 픽업하고 쿤도라를 한번 들러봐요 그럼 내가 어둠의 원령 선박하고 내가 돌아가서 힐? 어둠의 원령 선박은 하지 말까? 안 해도 될 듯? 그럼 쿤도라로 갑니다 쿤도라로 갑니다 쿤도라 한번 보죠 돈을 일단 다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위에 성소 있다 피해성소 크리티컬 10% 자 주셨어요 돈? 다 주시고 셀도 아이템도 다 주세요 안쓰는거 아이템도 안쓰는거 다 드림 침착맨이 뚝배기지 이거랑 이거랑 어 이거 되게 좋아보인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좀 놔둬도 될 듯? 요거는 안쓰 쭈영 다 줌? 다 줬음 쭈영 안쓰는거 주셈 어... 다 드린거 같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다 드렸습니다 네 퀘스트 포상금 하나 있네요 바라놉니다 24골드밖에 안되는데? 뭐야 여기 아이템 부려 아니였어 240골드였어 아 버그야? 버그였어 그리고 시장 시내수염 3개 맞죠? 시내수염 3개 맞죠 다년초도 좀 사놓으면 좋을 듯? 다년초 우리 좀 없음 다년초 사면 좋음 불가사리지팡이 불가사리지팡이 21 종수야 이거 어때? 불가사리지팡이 물에 대한 데미지 25 장비를 좀 해줘야돼 너 쟤 보니까 아니면 화산의책이 있어 불가사리지팡이나 화산의책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싸? 열받게 그렇게 왜 이렇게 싸? 사기 싫어지잖아 그치 되게 후진거 같잖아 그러게 왜 싸니까 좀 사기 싫어지네 왜 싸지? 좀 비싸지 비싸게 팔지 조금만 100원만 더 받지 내가 살만한게 없네 시무룩 바로 시무룩 어차피 쌀거면 다년초는 사고 다년초를 몇개 사지? 3개 사? 다 사? 어차피 돈 뭐 돈도 많은데 사고 화산책은 방역기가 있다고? 그러네 그룹에게 점화하기 있고 초기화 있고 불꽃장벽 불지옥 폭발 22딜 근데 너무 평온은 동료에게 집중력 회복을 해줄 수 있어서 만만한 애한테 턴 소모하면서 충전해서 갈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네 최대 데미지 단일 데미지 저증 점화하기 불가사기가 좀 낫지 않나? 광역기 뭐 필요한가? 으음 불꽃장벽은 거의 안 쓰고 광역이냐 더 오버클락 걸어가지고 단일 데미지한테 더 때리느냐 왜? 근데 이 가벼운 단검이 더 좋아 보이지 가벼운 단검 스펙이 몇인데? 가벼운 단검 스펙이 10일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방관 때문에? 속도랑 크리티컬 영혼의 대미 50%도 있는데 지금 끼고 있는 방패가 독, 질명, 석화 면역이거든? 응 그래가지고 면역이 참 좋아서 딜 자체는 좀 적지만 안정감이 좀 있는 느낌이랄까? 지팡이 지팡이는 양손이구나 그럼 일단 싸니까 95원짜리 하나 하자 200골드는 좀 부담될 수 있는데 95원 정도는 쓰고 안 써도 좀 쓸만하잖아 어 초기화가 초기화가 되게 좋대 초기화가 뭔데? 그 불꽃 화산의 책에 있는 거 있거든? 그룹에게 초기화 그룹에게 점화하기 그니까 상대방을 전체 그룹 쫙 밀어버리는 거야 그 우선순위를 그 속도를 아 아 5칸? 근데 내가 지금 지력이 90이야 근데 정확도가 엄청 떨어져 어 근데 90이면은 5개를 맞춰야되는데? 5개 맞춰야되고 정확도가 떨어져 생각보다 높은게 90% 5번이라 한 6, 9, 54 54% 50% 그래도 없는데? 그리고 집중도 내가 그 뭐지 칸이 6개나 돼서 좀 집중 몇 개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이너스 15%가 또 붙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5% 붙죠 아 그러네 마이너스 15%가 또 붙는 거 아니야 그럼 30 몇 프로야? 50% 안되네 잠깐만 그럼 여기서 돈 아끼고 위에 야시장 있잖아요 아 여기 말고 위에 뭐 있지 않아? 뭐 있을 것 같은데 근처에 위에? 여긴 뭐 도박기장인데 여기는 아 뭐 없나 어둠의 가니발인데 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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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이런 거 안 나오나? 해금 했는데 왜 안 나오죠?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죠 왜 안 나와 잠깐만 좀 돌아봐? 여기서는 할 할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좀 활약을 좀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이게 낫지 않나? 이거 하고 방패 드는 게? 이거 방패 들고 그러면은 후드 쓰는 게? 크리티컬 터지고 닷을 내가 쓰고 닷을 닷은 누가 써도 상관없고 왜냐면 이게 제가 장검이 물리데미지 관통인데 기절 맞아야 정신차리지가 여기에 기절 면역이 있으니까 흰템이 없어 장검 신템이긴 해 리얼 군뱅이라고 하는데 속도 5가 어차피 닷이 속도 5라서 닷 빼고 이거 끼면 똑같아요 속도는 딜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 일단 화산의 책을 살까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어 일단 화산의 책을 사요 한번 써보세요 화산의 책을요? 종수 씨 한번 써보세요 근데 그럴 거면은 저는 그 가성비에서 저 지팡이가 좋지 않습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가청자님들이 초기화가 개사기래 아니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약간 약간 답답한 분들이 있고 그런 게 훈수들이 많잖아요 응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안 나 사실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재방 채팅창에도 어 무기 딜 내가 딜이 너무 부족하다 무기 좀 바꿔라는 답답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방패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딜이 부족한 거는 두 분이 메꾸면 되고 정 딜을 넣어야 될 거면 어차피 딜 차이는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응 그 지팡이로 조금 메꾸다가 나중에 좀 한 손이나 한 손 지팡이나 이런 거 좋은 거 나오는 거 쓰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200원짜리를 굳이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어 여기서 살 게 없네요 그러네요 그쵸? 그럼 이거 물건만 다 팔고 옵니다 네 모르.. 아마 있을 거야 책이랑 지파이가 다 양손이라 아 근데 책도 한 손으로 볼 수 있어 한 손으로 책 들고 한 손으로 방패들고 못해 이거? 약초책 챙겨서 약초책을 아니면 제가 들고 있을까요? 파티 그냥 저항 1씩 올라가긴 하는데 약초책이요? 이거 자리 있어요? 그니까 파티 저항 일자리 되게 구진 거 쓰고 있는데 거기 약초 챙겨놓으면 약초 줍기 근데 그럴 거면 그냥 불가.. 불가사리 지팡이 하나 사서 주세요 이게 혹시나 딜러야 될 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차 놓고 나중에 보죠 95원짜리랑 사죠 예 어차피 100%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순 없어 그거 딜 그 단검 몇이라고요? 단검 10일 10일? 약하긴 하네 근데 관통이잖아 관통이.. 그니까 이게 방어도가 높은 애들한테 좋아 아냐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화산책 살까? 화산책? 안 사도 될 것 같아 다 다음.. 야시장 찾자 야시장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러시죠 고고 아 모르겠다 제가 떠나는 겁니까? 침착민 님이 떠나는 거죠? 저 이거 이것만 살게요 백과사전만 백과사전만 백과사전매사요 약초 수집해요 돌아다니면 그러십쇼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음.. 성소 가야잖아요 오른쪽? 성소 가야죠 아니 이쪽이 이쪽으로 돌아야되는 것 같은데 저기 근데 너무 덥겠지? 성소 어떻게 가지? 왼쪽 위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일단 배로 갑니다 왼쪽으로 돌아오세요 이거 조지면서 가야되는 거 아니야? 이 위로? 이렇게? 그래야 돼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 아우 정신없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시간이 어 뭐야 이거 집중력 쓰면 안됩니다 쓰지 마세요 어 나 써버렸어 하나 나도 모르게 괜찮아 괜찮아 재밌게 안맞았어 써야죠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간 다음에 하나 쓰고 먹으려고 했거든 쉼터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뭐 우리 지금 위로 가는게 성소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네 순간이동 스크류를 쓰고 제가 먹고 올게요 좋아요 이거 한참 돌시간 없이 순간이동 스크류를 하나 써서 왔다가 먹고 올게요 좋아요 근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쉼터가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이 근처를 돌죠 여기 지금 몹들 그러면 어둠의 원룡 선박 가면 되겠네요 네 그쵸 가시죠 아씨 저기 들려가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벌써 열한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참 남았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가는 집중력 떨어져서 마지막에 전멸할 것 같습니다 시간보다 우리가 집중력이 지금 소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중력도 중요해요 더 떨어질 집중력도 없습니다 아 이거 아이템이 난 너무 안 좋네 여기서는 왜 이렇게 잘 피해 그래 나는 얘네한테는 지금 단검이 더 좋아 왜냐면 영혼 크리티컬에 마저 저것도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오른쪽 때려놓을까요 침착무님 가운데 치면서 스플래시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29딜 들어가요 29딜 들어가요? 그럼 뭐 오른쪽 쳐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아 뱀 36딜인데요? 크리티컬 터졌어 이래서 내가 칼을 버리기가 싫어 방패들도 저 칼 되게 좋네 괜찮아요 이거 초반에 아주 잘 샀어 피해 어 아파 좋아 제가 그럼 막타 칩니다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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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아니 무기가 대박인데 무기가 얘네한테 50%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고 방관이라 참 좋아요 저주 받았어요 어설퍼졌어 좋아 어설픈 녀석 와우 와우 알지 군뱅이 저주 재능이 급격하게 가면서 형은 근데 원래 재능이 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형한테는 오 맞아요 인지가 중에서 뱀 오우 쎄 저주는 안올마 쉼터 들어갈게요 저 형님이 쉼터 쉬시고 좋아요 아 달달 아 맛있어 무조급식 그럼 저는 픽업해요 형 아니면 그냥 떠나 픽업해주세요 픽업 저 데려가야죠 픽업해야죠 안 데려간다는게 아니고 어 뭐야 이 새끼 오일에 좋아 싸울라 그랬어 원래 오일에 좋아 어 옆에 있는 신청을 쳐주면요 형 섬에서 이제 좀 저거 좀 하시라고 어우 쎄 와아 귀신잡는 전문가야 요 위치에서 언데드한테는 제가 참 세네요 언데드 츄디도 있잖아 누구 있지 않나 유령인가 유령하고 언데드랑 또 다르지 그거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 순간이동해서 다녀오세요 토탈로 다녀야겠죠 예 1cm 드랍 조심하세요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들어가기 야르 어 저 위에 활라카가 있네 뭐 있어요? 활라카가 있다고요? 활라카 마을이요 활라카 활라카요? 아 그러네요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쏙 들어가고 땅으로 해가지고 가야겠다 저기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활라카인줄 알았어 저 픽업 되죠? 저 이거 물음표 뚫을까요? 어.. 예 뚫으세요 아니면은 어.. 네 뚫으세요 어? 이거 싸울까? 어 들어가 쟤 괜찮지? 파티로 들어가? 응 우리 이거 파티로 들어가면 걸어서 무장한 배로 가야 되나? 그래야지 어? 상점이다 5일에 좋아 우와 좋은거 많이 펴져요 죽은 연구 은둔총 물방울무늬 로브 좀 봐 와 이거 뭐야 카티씨의 특제 악마의 양날검 깨진다 근데 어 지는검도 있어요 마법환성검 어 그러네 야 이거 좋네 저 안사길 잘했다 아까 이거 악마의 양날검 있다 이거 하나삼? 악마의 양날검 아니 악마의 양날검은 깨져요 너 이거 쓰고 싶어? 너무 좋잖아 이게 왜.. 니게 더 좋은데? 4딜차인데 이거는 방패 쓸 수 있잖아요 아니구나 양손이네 안 쓸게요 저는 지금 번개의 지팡이나 마법환성검인데 마법환성검 좋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대미 지금 갖고 있는 거 상의호환인데 니거 상의호환이네 맞아요 이걸 사 마법환성검을 사고 마법환성검 사세요 근데 번개 지팡이는 그게 있어요 크리티컬 10%에 최대 집중력도 올라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능이 올라가면 집중력도 있지만 딜 추가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0% 성소가 있어서 20% 어? 그러네 그럼 크리티컬이 제가 지금 크리맨 돼요 그럼 34%인데 이거 끼면 34% 돼요 그럼 할만한데 크리맨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감전옵션이 있어 뭐가? 번개 지팡이 번개 지팡이는 기본 공격에 감전이 있어서 하나 까먹어 상대 근데 제가 딜링은 무조건 방관이야 나중에 갈수록 아까 그 사형수 뭐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것까지 끼면 30% 어? 그러네 크리티컬 크리맨으로 거듭나기 어때요?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쇼크 갈래요? 저는 쇼크가 좀 땡기는데요? 그럼 제가 지팡이를 하나 사고 쇼크 대가리 주고 키티씨의 특제 이거 아티팩티그 좋은데 이거 4 하나 개이득이잖아 그거 왜 4 아 너 없어? 너 없으면 써 사기 아니야? 데미지 반사 체력 재생 방어구 저항 물면역 굴리다고 별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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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값에 쓸만 니가 없으면 쓸만은 한데 지금 뭐 마법 환성검이 좋은 거 같아 모르겠다 저도 마법 환성검 탐났는데 해적도 크리티컬이랑 최대 집중력이 좀 좋아서 해적부츠 물댐 3 증간데? 물댐 3 증가라고? 어디가? 키티? 한 거 없는데? 아니아니 해적부츠 아 해적부츠 그 대신 명중률이 좀 떨어지고 속도가 그 대신 올라가 명중률이 칸이 많을수록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능템이 없어가지고 속도는 크게 큰 저거 없는 거 같아 비추검 어때나? 비추검 닷보다 비추검인 거 같은데? 어 속도 속도? 물에 대한 데미지가 없긴 해 그리고 관통이 붙어있어 얘는 아 그건 좋네 관통인데 15 데미지가 최대다 흡혈도 있어 폭력 충동 얘가 더 좋은 거 같은데 비추검이? 내가 지금 쓰는 거 보다 나는 닷이 좋은 거 같아 닷? 그러면은 진행이 화내부터 정리합니다 신의 수염은 사고요 네 네 학자의 풀은 안 사고요 안 사고요 배수리 키트 하나 사야되지 않나 아까 한 반이 다뤘던데 배수리 키트 사야 3, 4 정도 다뤄 이거 사면 아무것도 못 사 돈 없어 돈 없어 은둔초 이거 은근히 줘 전투 중에 쓰면 회피해가지고 피함 나쁘지 않음 은툰초 사놈? 사놈? 어차피 뭐 돈 어디다 쓸까 호민이 형 모자 못 써요? 저 모자 그 화산 모자라고 아 맞아맞아 마댐 마댐삼 가면 갈수록 저 뭐야 뭐 면역 있잖아요 감전 막 독 이런 거 면역이 진짜 좋더라고요 철제 호율투거 이거? 마법 한손검을 내가 쓰는 호민이 형이 아까 썼던 거야 그게 썼던 거야 마법 한손검이요? 이거? 그럼 방패도 있어야 되잖아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제가 넘겨줄게요 극적으로 좋아지지가 않아 뭘 넘겨? 종수한테 주고 은둔초 단연초 하나씩 줄게요 그리고 은둔초 필요하신 분 다 하나씩 있네요 없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줘야 되는 게 무기죠 번개 지팡이 이제 없죠 드디어 업그레이드 했어요 오 좋네 공격이 28대 19에서 28로 왜 9가 올라가요 7이 올라가야 되는데 후드도 줄까요? 크리티컬셋 크리티컬셋 지력보다 크리티컬셋 어 어때요 크리티컬셋 엄청 죽네 나쁜 놈 같아 크리티컬 몇 퍼센트에요 그러면? 39%요 두 번 중에 한 번은 크리가 떠질 수 있겠네요 재밌겠다 이거 재미만 있으면 돼 재미만 있으면 돼 그럼 그러면 단검은 일단 팔아 이건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장도 팔고 크리티컬셋 이건 갖고 있다가 이동할 때 체력 회복해도 돼 마술사 모자 크리티컬 40이다 지능 붙은 거 남는 지능이요? 네 저 마술사 모자 있는데 이거 드릴까요? 모잔데 그니까 그거 하고 내가 이 마술사 한손검 이거 형 지금 인지 높여서 활 좋지 않아요? 별로예요? 아니 활 좋은데 뭔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아니 애매하다 근데 별 차이 옆그레이드 같다 그냥 가시죠 고고 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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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신의 수염 찾았어 그니까 활을 화를 끼면 능지가 떨어져 맞아 그니까 활을 능지가 활에 붙어 있어 애매하게 이거는 이거는 다 피했는데 이러면 너무 좋아 나 왜요? 면역 다 붙어있고 저 오른쪽에 저 다섯 개 면역이에요 이거는 구울을 구울 한번 쳐볼까요? 아니 아울베어? 구울? 구울 좋은 거 같은데요? 아울베어 너무 세서 구울 치샘 오우 새 Orlando 근데 불을 붙여놨잖아요 4딜 들어가잖아요 그럼 19딜 들어가니까 정신내곱장 아울베어 치면 되지 않을까요? 저 62짜리가 있는데 아 근데 젖음이 들어가지고 안되나? ąd économique 제가 그러면 28딜이 들어가는데 1딜이 부족하잖아요 블루이 죽지 않을까요? 완벽한 네, 그래서요 어 치명타 40%야 너 치명타 40%야 아 맞네, 나 치명타 있었네 어, 빨리 죽여야돼 그러면 내가 외국자부터 죽여야돼 샤악 응 응 나는 외국자 마댐이 너무 높아서 아울베어 칠게요 아울베어 친다고? 외국자만 마댐이 그럼 내가 외국자를 못잡아 나 그럼 외국자 칠게요 네네 그러면은 어, 이럴거면 다 썼지 60팀짜리 썼지 안 맞았어 크리 터트려 크리 터트려? 응 못 먹어도 외국자야 이건 못 먹어도 외국자야 하나 써? 잠깐만 16에다가 16에다가 깎이는게 감전 먹혔어 감전? 감전이 좋다 감전 너무 좋다 달달하죠? 딜감속까지 그럼 형이 아울베어 때리고 아울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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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 좋네 아 맞다 걸려있었지 다 잡고 살릴게요 형님 목숨이 목숨이 무관심도로 지능이 87인데 한 칸이라 거의 다 명중이야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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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일 되게 좋네 좋고 오 지옥벌 20 이게 25 데미지야 이게 그러네 그리고 화상에다가 그거는 근데 생동을 못하네 너무 좋다 럼쥬 방어와 저항 이거 버티는거 누가 버틸려 일단 내가 획득 획득 호민이 형 살려 거짓말 싸게 좋아 거짓말 싸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옥불구슬을 호민이 형 줄게요 제가 턴이 너무 늦게 오니까 네 근데 호민이 형 그럼 사용템이 너무 많은데?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날 줘 너 줘 그럴까? 호민이 형 저거 하나 있잖아 그러면 형이 혼자 다 써야될 수 있어서 잠깐만 주고 럼쥬를 쭈영 줄까? 쭈영 줘 나는 저거 저런거 잘 안걸려서 쭈영이 좀 좋으실듯 원숭이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나 또 죽는건 아니겠죠 설마 원숭이 두분이서 잡을 수 있죠 강탈 아 회복해야겠는데 아 회복해야겠는데 잠깐만 원숭이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는 있는데 그럼 제가 힐을 못해요 아니면 형이 여기서 럼쥬 한번 드실래요? 럼쥬? 벌꿀술 같은거 드시면 딜 한번 막잖아요 근데 혼란상태에 빠지는데 괜찮나? 아니 아니 벌꿀술 어때요? 벌꿀술 벌꿀술이요? 형 벌꿀술 있거든요 이거 드시면 다음 공격되면 도둑은 어떻게 우리? 300 털리는거지 뭐 저 털려? 아니면 어차피 힐쓸거면 광흑딜 맞고 도둑 나랑 호민영이랑 잡을까? 도둑 그렇게 해도 돼 도둑 잡는게 나을거 같애 원숭이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저 돈 다 훔쳐갔어요 우리도 근데 도둑을 잡을 수가 있어 두분이서? 크리티컬 터뜨려서? 어? 채팅창이 지금 얘기 나왔는데 내가 감전을 터뜨리면 도둑이 도망을 못가 도둑이 도망을 못가 도둑이 도망을 못가 아 그러네 그니까 안 죽어도 도망을 못가 그럼 나 누구 쳐? 그래도 도둑 그래도 도둑 크리 도둑 크리 안 터져도 잡을 수 있네 잡을 수 할게요 어우샤샤 그러면 도둑 칩니다 예 네 어우 야 좋다 저 딜빵이 좀 아깝다 오케이 보호했어 와 잘 썼다 잘 썼어 잘 썼어 어 홍민이 형 중도 잉독됐어 잠깐만 단연초에 있어 단연초에 있어 단연초에 있어 단연초에 있어 그리고 내가 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식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난 언제 싸워 너? 네 턴 돌았을 때 자 힐 합니다 아 힐 양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다 응 나 중독 면역이야 방패 있음 위에만 박아 같이 때리면 끝나잖아 그치 나 크리 있어 괜찮을 것 같아 어우 그거 없어져 봐 너덜덜덜해졌네 돈 뺏었어 아까 훔쳐간 거 돈 뺏었어 아까 훔쳐간 거 공유 좋아 힐? 이건 안 할게요 이건 뭘 그냥 가보죠 어 근데 우리 철면수진 님 돈 나눠 가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괜찮습니다 우리 거니까 도둑이 우리한테 나눠 줬어 도둑이 우리한테 나눠 줬어 와 감전면이 저거는 좀 달달한 듯 감전면이 상점에서 팔던 건데 잠깐만 이거를 제가 쓰면 번개에 대한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게 번개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번개 속성한테 딜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번개 딜이죠 번개 번개 데미지죠 아 번개 몹한테 들어간대요 번개 속성의 몹 그러니까 뭐 유령에게 데미지 뭐 이런 것처럼 그 번개 새가 있어 아 그럼 전 넘길게요 그런 거 같은데 감정력력을 만약에 좋은 거 없으면 면역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호민이 형이나 침착면이 써도 좋을 듯 형 쓸 거야 나는 한 칸이라 인력 하나 쓰면 바로 그냥 풀려요 안 쓰면 내가 갔어요 제가 씁니다 네네네 강도투고 요거는 체력 재생 활력 쓰실 분 쓰시고 아 되게 좋은데 우리가 쓸 사람이 없어 아무나 쓰십쇼 린지가 없네 린지가 없어 나는 냉동 면역 요거 나 나쁘지 않은데? 채색 재생량 활력 최대 체력 광대옷이 난 더 좋은 거 같은데 냉동 면역 있나? 아 냉동 면역이 빠지네 잠깐만 거짓말 싸게 배를 타고 갈까요 아니면 육로로 갈까요 일단 형이 물음표 한번 밝히시고 형님 그 축제권 있지 않아요? 뭐야? 그 카니발 입장권 그거 한번 들어 보시죠 있어요 들어가 보시죠 어둠의 카니발 그 카니발 입장권이에요 이래가 있는 게 면역이 무조건 좋아 물음표 밟으시면서 그래서 뭔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합찌금만 네 아 물음표가 있구나 이건 체력 병건이다 해봐 병건이 진짜 형님 옆에 카니발 가시고 네 해봐 파티 사망도 있는데 6% 하셈 아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훌랄라지 이거 근데 집중 쓸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죽음이 뭐야? 죽음이 높은거 죽음이 높은데 황을 넘는거잖아 31%야 넘기는게 있어 다른게 있어 다른 모드 거울의 집 모드 뭐 이렇게 있어 나갈 수가 이거 나갈 수가 없어 해야 돼 다른게 있다 supported 세 가지 종류가 있어 플레이가 이건 괜찮은데? 파티 저주 25% 근데 나 저주 면역이야 나도 나도 저주 면역이야 나 이걸로 할게 그럼 이거? 저주 면역 아니야 나 이걸로 할게 다운데끄 거 유령의 집 전체 파티에 거? 좋나? 유령의 집 꺼? 꺼 꺼 6%? 야르! 아 뭐야? 야르 아 뭐야? 입장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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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보수야 이거 축제하고 이거하고 다른거야 또 가는거에요? 응 같은거 아냐? 같은거 아님? 어둠호수는 뭐죠? 아 여기야 나 그럼 턴 넘길게요 응 같은거 아님? 호불어랑 싸울까요? 이거 종수씨 네 어디로 가죠 우리? 안갈거죠? 우리 호불어랑 호불어랑 안싸울거면 배까지 그거 하나 써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럴까요? 네 그러죠 호불어랑 호불어랑 피가 갑니다 네 호불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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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와 개좋아 이 배 그러면 저 멀링전사 잡아야 되네? 뭐 제가 막고 있으니까 쟤는 잡아야겠죠? 저거 6레벨이에요 좌갑이에요 아 잠깐 내가 호스를 안갔구나 네? 내가 호스를 안갔네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스킵하지 뭐 뭐했지 이거? 올라가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뭐야 하나 더 써서 상륙하면 우리 싸울 수 있잖아 한 칸 더 가놓으면 싸울 수 있어 이래놓으면 못싸워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우리 못싸우는데 이것도 잡아야되요 이거 퀘스트 240골드 나는 그냥 올라가서 대기해? 형님 예? 멀록이랑 1대1 한번 하시죠 응 멀록이랑 1대1 하세요 응 배로가고 가지 내가 얘 못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건 이기겠지 일로와 이 자식아 나 화장실에서 못 이기는데요? 잠깐만요 도망갈까요 형님? 아니 아이템 아이템 있어 나 아이템 쓰지 마세요 아이템 너무 아까워요 아이템 있어 아이템 보다 여기서 도망가는게 날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마 안 둬 너무 아까운데 음 또 왔어 내 차례 음 다시는 제가 획득 아니 버려 돈을 버려 어떡해 음 학자풀 가죠 획득 자 활라카 활라카 들어갑니다 즐기고 있을게요 자 시장 좀 보자 철제 활 화산의 책 작살 번개 지팡이 뉴트 와 증폭 다이아몬드 너무 사고 싶다 증폭 다이아몬드 이거 미쳤는데 어? 나 증폭 다이아몬드 나 살래 네 형이요? 저 그러면 마댐이 마댐 올라가지 않아요 형 지금 파일 저거죠 네 마법 파일 어때요? 별로에요? 괜찮지 않나?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크리 50% 만들어 드릴까요? 제가 지금 1 마법대에 있는 4 크리티컬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크리를 좀 올리고 형님이 조금 안 좋지만 이걸 쓰시겠어요? 뭐 어떤가요? 지금 증폭 수정? 제가 있는게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일단 턴 넘겨 놓을게요 네 형님 저도 돈 있습니다 여관? 여관 한번 들으세요 체력 없어서 내가 여기서 픽업을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여기서 픽업을 하면 안 되잖아 픽업을 할까 호민이 형을? 아니면 형님 죄송 형님 거기서 살거다 사셨죠 거기서 살게 안 샀는데? 그거 안 샀어요 사드릴까요? 증폭 다이아몬드? 아 내가 돈을 드릴걸 그러면은 신수까지 사서 우리 픽업하면 되는데 그니까 돈을 안 받아왔네 아니면 내가 제가 드릴게요 오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 사고 저 돈 좀 주시겠어요? 신수 다 사버리게 이거 맞습니다 신수를 오케이 신수 16개 야 이거 깨겠다 오늘은 펜스도 맞고 불초 주는게 있구요 240골즈 주는게 있구요 1081골즈 주는게 있는데요 1081골즈 1881골즈 아니야 이거? 1081골즈는 해볼만 하지 않나요? 해볼만 하죠 별로 어렵지도 않아 어떻게 하라는거지? 순수의 성수에서 지역주들을 가지고 영혼석상으로 배달하기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형님 픽업할게요 네 우리 물사원 좁협시다 이제 물사원 대충 좁협고 팔레비니까 도망간합니다 도망간합니다 이제 가는길에 보이면은 썰고 아니면 안 썹니다 네 어 이런거 동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기? 웬만하면 지나가죠 우리 넘기고 와 크리티컬 43%야 진짜 이제 이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까지는 가볼까요? 음 여기 어? 어디? 어디요? 가보죠 이거 못참겠는데 근데 여기 가긴 가야돼 정신 왜곡자 캠프 이거 포기? 퀘스트? 240원골즈 정신 왜곡자 캠프 어디있어? 와 이게 V자로 가지 뭐 그럼 근데 여기가 또 천골드가 있네 여기 천골드짜리 방금 받았어 비싼데 이따 가시죠 와 예병 오케이 고고고 쭉쭉 갑시다 야 우리 지금 부족한게 좀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뭐야 야영캠프 어 맞어 고고 정도만 어떻게 수급하면 나쁘지 않은거 그러면 여기 밑에 순수의 선수 가서 깰까요 아니면은 뭐 순수의 선수 찍고 여기 찍고 아래 물의 상원 가져 8렙이거든요 콜 고고 이제 우리의 체력과 집중력도 관리를 해야됩니다 오히려 좋아 원래 능지 떨어졌어 어 야시장 야 나, 나자 물사원을 깨면 저 야시장이 열리나 순수의 성소에 가서 잠깐만 기습 뭐야 크라켄이다 아 크라켄이다 아 할만해 할만해 와 안 할만해 안 할만해 이거 배 부서지는데 이거 배 부서트리는데 약한데 이거 할만한거 맞음? 지난번엔 우리 잡았어요 응 어거지러 촉수부터 쳐야겠죠 아 보통은 그런데 촉수가 배를 부서트려요 그래서 촉수를 잡아야 될거야 진짜 왼쪽 촉수부터 왼쪽 촉수부터 왼쪽 촉수부터 아 가운데만 조지려는데 아 진짜? 아 감전 봐보면 좋대 어 어디가 가 아니면은 어 공격력 업하는거 형이라고 보셨구나 다리 하나만 자르면 도망간대 아 그래? 다리 하나 자르 응 다리 하나만 조지면 된대 냉동 붙임 냉동 붙인거야? 니가 크리티컬까지 터트리면? 오케이 오 킬링 안 떨어졌어 빗나가지? 오케이 감전 빗나가 오케이 그럼 나는 촉수 때리는게 맞겠지? 이거 왠지 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응 대가리 뚝배기 깨면 아이템 줄네 좋은거 주지 않을까? 욕심남? 욕심남? 아냐 아냐 그냥 하자 안전하게 하자 지금까지 헛 빙등탑이 무너질 수 있어 피하고 오오 주영 주영 냉동 딜 저거 너무 좋았고 피해구슬 쓰고 잡기? 아뇨 아뇨 대가리 말하는거에요? 호민영은? 피해구슬 쓰고 크라켓 본체 잡기? 호민영은 대가리 말하는거 같은데? 어 대가리지 아 대가리 잡으려고? 아예 그냥 이걸 잡자고? 고? 피해구슬 쓰고 근데 피해구슬 쓰고 대가리 잡는 도중에 갑자기 촉수가 내 광역 딜에 죽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광역을 내가 끄고 때려? 아니 뚝배기를 잡을거면 템을 쓰는건 괜찮은거 같아요 와 나 84딜짜리 있는데 이거 집중력이 없네 한번 써볼까? 미친 미친 백 우리 보스도 이런식으로 잡아야겠는데? 뭐야 이거 백딜이 터졌어 빙결에다가 크리 터졌어 맞어 미쳤다 호민영 빙결에다가 하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압밥인데? 핵가 아닌데? 들어가서 저거 지도 신고하십시오 영웅석상에 이걸 배달하네 어딘데? 영웅석상은 영웅석상이에요 맞아요 그럼 모래사원부터 가죠 영웅석상이 안뜨네? 오늘 봤는데? 아 여기있다 어디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영웅석상 아니야? 안 보이네 어디 어디 오른쪽 아래쪽 아 그러네 여기 영웅석상이네 여기 여기요 우하단 다섯시 방향 포그스피어 항구 아래쪽 바로 글로 가? 네 가는 길에 항구 들러서 배 좀 고칠까요? 돈 없나? 돈 고칩시다 포그스피어 항구로 가서 개소리 104번 포그스피어 항구로 가세요 일단 아람아 물어라 안되네 흐흐흐흐 종수야 너 가서 포그스피어 항구 가고 배 고치고 근데 배 고치려면 증서화 해야되나? 아니 그냥 돈 주면 서비스 있는데 근데 돈이 100 103원이야 지금 고치고 자 너 아 내가? 잠깐만 근데 돈이 돼? 돈이 104원이야 좀 주셔야 돼요 진짜 줄게 나 자? 자도 돼? 103원? 어 나 잔다 와 신의 수염을 사고 싶다 근데 넌 남음사 사요? 계산해서 남음사 야영가방 사 야영가방 사 어 야영가방 사 신의 수염 16개 있어 너 우리 이골드만 더 있으면 야영가방 하나에 신의 수염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제가 팔게요 아이템 내가 아이템 있어 나 팔 거 있어 우리 배를 고치지 말죠 배? 배 고쳐야 됩니까 이거? 하긴 배가 튼튼해가지고 이거 뭐 터지겠습니까? 튼튼하긴 해 그건 맞아 내 템 더 팔 거 있나 일단 신의 수염 한 신의 수염이 세 개 있거든요 그래서 야영가방이 206원이고 신의 수염이 69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야영가방이 한 개도 없잖아요 야영가방을 사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스컬지가 오고 있네 그리고 왜 헤일이 올 생각을 안 하네 흐흫 일단 제가 그러면 아니 고칠까? 어떻게 선택해주세요 신의 수염 하나에 야영가방 하나냐 배 고치고 신의 수염 두 개냐 배 고치기 배 고치고 신의 수염하고 내가 여기 영웅석상 가서 돈 받아온 다음에 배 고치기 그럼 일단 배를 고칩니다 아니 아니 배 고치는 게 아니고 그거 수염 하나에 그거 야영가방 지금 사요 그럼? 수염 하나에 야영가방 사요? 아니요 아무거나 사요 자세요 자라고요? 아 돈 받고 내가 나머지 돈으로 삼 오케이 그럼 난 잔다 여관 돈 들임 이러면 배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의 수염도 하나 살 수 있어요 흠흠 조개 저거 뭐야 나 왜 안 가죠? 나 왜 안 가죠? 우와 미친 다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부자야 부자야 부자 모델사원 조지러 가죠 올라가면 호민이 형이 사면 되죠? 올라가면서 좋은 생각 나 나 되네 나 되네 너 돼 신의 수염을 사고 황금뿌리 필요합니까? 황금뿌리 야영가방 하나 사고 야영가방 좋고 황금뿌리 필요합니까? 황금뿌리는 저 두 개 있어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을 듯? 있으면 또 쓰지 않을까 근데? 뼈파이프 황금뿌리 하나 있으면 좋을 듯 황금뿌리 하나 사고 두 개 사자 그래 다 사 그리고 고치고 배 고치고 응 힐 할 필요 나 어차피 온 김에 힐하기에는 좀 그렇다 너 체력 많은데? 명상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냥 넘길게요 알죠 그리고 퀘스트 아니 그리고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게 제가 지금 목걸이 체력 활력 삼체력 하는게 있거든요 이거를 돌아가면서 껴놓고 턴을 넘기면 체력이 차요 우리가 이동할 때 졸렬하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지혜롭게 하겠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아 여기? 저네요 셀이네요 저 그러면 조용한 필터 한번 찍고 싸워도 됩니까? 조용한 자신의 실력을 한번 시험해보는 요거 바로 여긴데 아 예 저거 능지가 좀 높아서 그렇죠 와 좋았다 좋다 그리고 근데 너만 받아요 왜 너만 받아요 왜 우린 안줘요 조용한 나만 똑똑하고요 너는 능지가 부족하니까요 너 40 나 87 아니 그 집중력 다 채워주지 왜 그니까 가세요 낚시 한번 하고 들어가요 낚시도 한번 하고 들어가요? 아 그럼요 못참지 이거는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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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은 드럽게 없네요 50%가 세번 터지네요 이러면은 어떡하죠? 대가지 한번 깨볼까 우리 약 다 빨고 도핑하고 풀도핑하고 어때요 피해붓을 쓰고 이거 아이템 주면하라고 아이템 줘요 이거 아이템 이거 맞아 아이템 주문합시다 좋은거 주면 응? 아이템 줘요 이거 겁쟁이들이야? 설마? 주긴 준대 근데 구덱이래 구덱이래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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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이러다가 마지막에 지난번처럼 또 바실리스크 못잡고 끝날까봐 그니까 아껴 아껴 척수만 잡아 알았어 냉동 냉동 맞추세 아 안터졌네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왼다리 아 감전 터졌어 감전 깰 같죠 아 오케이 응 감전 하나만 있으면 넌 못감아 못감아 저 어 나야? 젖은 면역이라서 이게 또 그게 되네 어 얘가 쳐다보는거 너무 무서워 방어력이 올라갔다 방어력이 올라갔다 응 나 마딜이야 나는 불 딜이야 어우 좋아요 냉동이 안 박히네 다 성공해야 되는데 응 응 아 뭔가 좀 극적으로 극적으로 좋은 아이템 좀 아 바로 아 방금 고치고 나왔는데 새 차 있는데 비 온 느낌 근데 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냉동 갑시다 냉동 가자 냉동가 아 이거 젖음하면 냉동 풀리나? 풀려요? 몰라 화상하고 냉동이 젖음하면 풀린다고 들었어 그럼 그냥 스매시? 젖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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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프야 아 디버프인데 뭐 풀린대 아 젖음 면역이야? 근데 풀려? 미친 우리 이걸 칠살기로 써야될 것 같 지금 이 이거 응 이 작전 좋다 진주 하나씩 다 있잖아요 나 두 개 있네 진주 나 획득 진주는 있어요 새기풀 먹어나있다 최대 집중력 어 게다가 혼란 면역에 최대 집중력이 있는데요 호민이 형 쓸만한데 나 이거 장착해볼까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마댐이라서 지금 데미지가 오히려 늘어 어 어민이 형 좋은거 있다 이거 가지세요 이런거는 너나 가지세요 그럼 제가 가질게요 네 자 그러면 저 집중력 하나 써서 싸움 법니다 예 다들 아주 사게 이거 하면 좋은거 주겠지? 됐지 물사원인데 여기 메인퀘스트 하난데 메인퀘스트 중에 하난데 메인퀘스트 중에 하난데 어? 잠깐만 뭐 있어? 딸기 있어? 엄청 크다 여기 열어요? 나 딸기 있어 나 딸기 있어 나 딸기 있어 그럼 넘겨 어? 딸기 안되는데? 아 딸기 안되는거야 아니 딸기가 안떠 안떠? 너 딸기 없는데? 딸기 없어? 니 템차게 딸기 없는데? 고고 오케이 다짜뉴스 노 젖었어 젖었어 주주주게 하나도 안아프다 어떻게 어떻게 확률은 좀 낮지만 샌딜 한번 넣어볼까요? 예 아 밴 밴 미쳤다 치명타에 감전 오졌다 우리 이거를 킬살기로 써야돼 아 근데 이게 운이 좋아서 터진거지 네칸이라 어 이거를 미미가한테 쓰면 되겠네 이거 지금 시켜야 되겠네 아 좋네 아 이거는 애매하다 갖고 있을게요 그냥 애매하네 집중력을 거기다 쓰면 되겠다 응 금소문 봐봐 나 딸기 있잖아 나 딸기 있잖아 딸기 있어? 근데 그냥 할수도 있어 366% 써 써 써 따기 써 따기 써요? 따기 써요? 따기 써 언제 써? 아까운데 격파 격파 그냥 이럴 때 쓰라고 있는데 나 힘 센데 격파 따기 써? 아 10 데미지인데 따기 쓰면 경험치 안 준대 따기 쓰면 경험치 안 줘 그래? 그럼 격파 따기 써 이미 맞은거 간다 좋아 50 경험치 개꿀 너만 먹어? 야미 나만이지 그럼 니가 따듬거 그럼 나 이제 업하면서 또 체력차죠? 개이득이죠? 오케이 고둥놈부터 잡아야죠 돈 뺏기기 싫으면 오 붉은 뜨끈하네요 고둥놈한테 쏠게요 네 네 그럼 저도 도둑놈 때립니다 예 어? 안죽었어 감전이라 도망 못가 응 때리지도 없어 개쎄 뭐야 이걸 다 맞는다고? 기절을 냈어 나 성소도 없어 가운데 찍으면 거나 갑니다 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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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끈끈한데? 아 뜨끈뜨끈해 그러면 제가 38딜인데 예 해골 마법사를 잡는게 맞겠죠? 네 네 어흫 어흫 어떻게 당겨? 아 좀 84딜짜리 썼어요 확률이 낮은걸 근데 맞네요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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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빵해가지고 크리 아니었어 그냥 일반 딜이었어 아 그래? 아 너 뭐 추가 아 미친 크리 성소 빠졌어 개열받아 어떻게 약해졌다 약해졌어 아 크리티컬 33%로 줄었어 아 너무 너무 많이 빠졌는데 뭐냐구 허어어어어 한 번 쳐봐요 쳐볼까요? 아니 siècle 왜이렇게 쎄냐 얘? 한번 써야겠다 우리 저거 남은 goo 좋은거 같애 남은偏 아니 신수르 아키똥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딜을 얻잖아요 쓸까요 쏴야죠 고 아 근데 스크린 성수는 좀 아깝다 그죠? 이거는 재능 정권이가 너무 난데? 내가 72 아니면 내가 그냥 집중력을 좀 쓸까? 일단 나한테 넘겨봐 쓸 땐 써 자 19%인데 종수야 니가 좀 해봐라 그래 넘겨봐 3 4 쓸 거면 다섯 개 써 쓸 거면 다섯 개? 그리고 황금초 하나 빨아 그래 그럼 돼 파인프라 금방 차 안 아까워 안 아까워 크라켄 다리가 있네 여기 물의 상황이라서 여기서 쓰고 가요 그거 집중 집중은 쓸 때 써도 될 것 같은데 사운드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턴 돌아오니까 아 진짜 잠깐만 물 면역 나 물 면역이 있는데 햇살 햇살 할까? 물 면역 근데 물은 이거 니 저거 뭐야 면역 다 지우는 거지? 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너 물 면역 있는데 아 동면역이구나 알아서 하세 동면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세? 그냥 있는걸로 교 교 원숭이다 저거 가운데 점마점사 원숭이 어우 쟤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쟤가 또 감전이 있으니까 저는 해볼게요 네 서디 사격으로 나 집중 써야겠다 자 아 어이구야 집중 쓸까요? 87%인데? 뭐 확실히 해두면 좋긴 하죠 콜 샷 원숭이 나가 떨어지기 또 나야? 오우씨 오우씨 하나 빗나갔는데 40이야? 이거는 해골마법사를 제가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뒤턴으로 그래서 같이 0차 0차해서 잡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면 오거를 밀고 해골마법사를 두 분이서 못잡죠 못잡힙니다 저는 마댐이 마저가 너무 높아서 해골이 근데 딜은 오거가 너무 세긴 해요 한 번 맞으면 나도 죽을 수 있어 성소 빠진 거 너무 아깝다 그니까 그니까 샷 아 별로 안 밀리네 씨 같이 한 번 때려볼까요? 제가 저한테 감전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골마법사 때리기 냉동 붙이면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거한테 맞으면 하나 죽습니다 아 너무 가성비 안 좋다 아 감젓 저거 안 맞아 이러면 으응 안 맞아 맞네 안 아프게 맞아 안 아프게 맞아 아프게 이씨 뭐야 진짜 병건 씨 오거 밀어주세요 예 아 오거 진짜 맞네 자 쭉 밀음 그러면은 어차피 감전 걸려 있으니까 제가 얘 막타를 쳐요 아니면 오걸 때려요?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해골마법사를 때리는 게 맞고 쭈형이 냉동 묻히기 아니면 아니면 다음에 기절 올 거 아니에요 턴 밀린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오거를 때리면 오거가 감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돌아와도 아 어차피 한 번 돌아오니까 마흡사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마흡사 마무리 하자 샷 냉동 붙여주고 네 안됐고 어 붙였어 제가 그럼 얘 감전 돌립니다 행복 아 돌리고 땡걸로 한 번 끌리고 어차피 한 번 더 도니까 예예 오 피했네 죽었다 참 지절도 있어 또 밀 수 있어? 또 밀면 또 밀리나? 좀 좀 저거 할 것 같긴 해 두 번 밀리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두 번 밀리진 않아 할 거면 기절이야 기절? 기절? 또? 계속 밀릴 수 있대 그래요? 오오 일단 기절 일단 기절 속도는 한 번만 되나봐 왜냐면 스피드가 떨어지는 건데 두 스택이 안되나봐 오오 감전까지 디버프 다 걸어놨어 지직 지직 오오 좋아 뱀 뱀 뱀 거울 조각 이거 누구면 걸려요 제거죠 니거요? 우리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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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거죠 네 사용 학식초 하나 먹으면 나 레벨업 할 것 같은데 저희 그거 한번 쓰고 가죠 힐 한번 할까요? 그럼요 쩨 쩨 아니 안 쳤다 이게 용뼈 했는데 좀 지금 아 나 하급 번개 걸려면 왜이렇게 꼴 베기 싫지 나 좀 안좋은 추억이 있어서 아 쟤 아프죠 원숭이 조질게요 원숭이 조지죠 아 아 아 근데 제가 감전 걸게요 네 쟤 못맞춰 우리 멍청해서 실패하죠 으응 혼자 자폭 그럼 안 때려도 되겠다 니가 그 담당 일진하면 되겠네 앞으로 그러네 저런 애들 그리고 골렘을 밀까요? 골렘을 밀고 다음에 리치를 하죠 어때요? 골렘을 밀고 너무 그 저기가 높은데 저항이 그러네 미는 것도 골렘을 미는게 맞는거 같은데 네 골렘 밀어주세요 그리고 리치 잡고 골렘이 워낙 느리니까 쭈욱 밀고 아 쭈네들여 볼래 뭐야 이거 그치 쎄다 그 다음에 저는 리치한 무기 부셔지는거야 어? 무기 부셔지는거야 너 드디어 해방이구나 핵 다 뒤져봐 딴, 딴, 딴 덩 부지는거 없나 이거 드디어 해방이구나 이 철개 담당 잠깐만 44딜 쎄다 왜 나이 보지? 이거 오케이 이거 하면 되나? 그 뭐지? 개같은거 그 뭐야 개같은게 뭐야 개같은게 뭐야 이거 이거 저주 아니야? 세운게 있을텐데 저주는 아니고 단연초 나 단연초 있잖아 나 단연초 없어 나 단연초 없어 아 있다 나 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줘야되잖아 나 있어 너 있어? 있어? 무기 부셔지는 마 다행이다 이거 아이템 부셔지는게 지금 제일 아파 단연초가 진짜 좋구나 단연초를 닫아야될거 같아요 감전? 아니 감전 면역이네 딜 넣을게요 그 면역이야 기절도 면역이구요 엠 음 개좋해 왜 나이 보지? 이 친구? 이 친구? 우와 아 그니까 알았어 몹도 알았어 손맛이 좋은 사람이 누군지 손맛이 개좋아 치는대로 딜에 쑥쑥 들어가 그 레버? 난팔총 어? 나 광대 세트 입은 다음에 이건 아니다 마법으로 하자 다행이다 오 이거 좋다 시트 7억 8 이거를 누가 쓰실 사람이 없다 나 일단 갖고 있을게 쓰실? 호민영 쓰실? 안쓴 알겠습니다 어 이거 좋은데요? 이거는 무난하게 쓰겠는데? 호민영 구슬 담당? 아 펄은 다 저한테 주세요 구슬 담당 나 펄이 담당할게요 펄 담당 그린펄 저 그 피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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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해보 할게요 60이 차야되는데 왜 45번 차는거 같지? 그거 파티는 마이너스 10% 10%인가 20%인가 이거 다음 턴에 물음표인데 다음 턴에 써볼까요? 역시 혹시 그거 줄 수 있으니까 네 괜찮죠? 네 여기서 쓰면 금속문 뭔데 이게 힘으로? 힘? 나 힘은 나임 자물쇠 따기 있는데 격파 66% 어차피 써 너 담아도 어차피 힐 할거니까 포민영이랑 같이 힐 할 수 있어 50 50 50xp 뱀 흘러야되네 어차피 삽니다 와 상어인거 아니야 어? 뭘 얘가 대장이네 대장 아닐걸? 이거 2층까지 있어 아닌가? 1층인거 같은데 아 그래 근데 10렙이네 침착면이 젖었네 그러면요 저 상어 괴물한테 그거 넣어야겠죠? 이럴때 우리 혹시 모르면 템 하나 쓸까요? 이럴때 쓸 때가 됐어 이 정도면 쓸만한거 같애 흐릿한 구슬 쓸게 파티에 피 플러스 25 어때 흐릿한 구슬? 좋아 좋은거 같애요 그리고 쟤도 다 들고 있는데 광역인데 됐어? 그리고 또 못쓰지 아이템은 한 번에 한 번에 못쓰요 까비 그러면은 나들 냉각시킬게요 얼림미답 네 까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점사 할까요? 애매하면? 넣었죠 이게 근데 이게 제가 딜이 좀 약한 대신에 감전이 있잖아 감전이 있고 아니면 좀 딜을 세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감전을 넣자 감전이 맞겠죠? 감전이 맞아 딜 약한데 딜 세 딜 약한데 딜 세 그리고 얘도 세 그리고 얘도 세 감전하고 와아 푸다 이런 미치거기들이 뭐 뭐 어떻게 해? 뭐 내가 상어 괴물을 밀게요 쌩쌩한 상어 괴물을 밀고 말랑 상어 괴물을 다음 턴에 잡으세요 어때요? 저 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떼야죠 아 그러네 그러면 내가 상어 괴물을 얘를 쳐 놓을까요? 그러시죠 그리고 호민이 형이 막 탑 아니면 멀링 우두머리는 못 미나? 근데 얘는 밀어도 그렇게 막 안 할 것 같은데 그래? 우두머리 밀고 내가 힐 턴이 돌아오니까 그럼 그럼 우두머리를 밀게요 밀 수 있어요? 아니 짐 장면인데 황금뿌리 써도 되고 황금뿌리 써도 되고 샷 많이 밀리나? 봐봐 별로 안 밀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아예 느린 애들이 버라이오티하게 밀려 그러네 버라이오티 속도 25% 증가 근데 형님 여기서 아이템을 너무 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썼으니까 우리가 이런 애들을 또 한 4,5번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다 맞아 오케이 나 피했어 우와 종수야 이왕 할 거 상어 괴물 잡자 왜? 종수야 나 안되겠다 아 근데 저 쟤한테 두 대 맞으면 다시 또 원상복구될 거 같은데 아니면 그런 건 있어 내가 벌끌술 하나 먹고 상어 괴물 잡아 그러면 하나 잡고 하나가 때리는 건 도망가면 우리 턴이 또 돌아와 근데 거지 발사개가 맞으면 거지 발사개님이 맞으면 거지 발사개가 돼 응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잡으면서 뭐 안 되나? 뭐 템 없나? 아 아니 템이 있긴 해 어떤 템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쇠기풀 하나 더 쓰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있긴 해 좋은 아이템 그 희귀한 진주 아닌데 이거 별른데 없어 신수야 지금은 신수야 신수 싸움 아 근데 호민이 형 회피가 53이긴 해 이게 45를 채우잖아 다 그러면 저 다스로 저 팸 당하면 결국 똑같아지거든 그것도 맞아 상어 괴물을 잡고 벌꿀술을 쓰고 상어 괴물을 잡을까?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다음 턴에 힐을 쓰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 왜냐면 힐 쓰면 얘한테 또 45를 맞으면 그만큼 손해야 편하게 하세요 힐 하세요 힐 하세요 벌끝을 먹고 저는 상어 괴물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해보시죠 아 아니면 혼자 먹는 게 있나? 아 안 될 텐데 혼자 먹는 게 아예 안 될 텐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대로 하세요 선택대로 하세요 아 고민되네 야이 또잉 안전하게 힐? 안전한가? 혼자 먹고 신수 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오케이 먹고 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 딜은 들어갔어 자 오케이 성공했어 그렇지 오케이 좋아 이러면은 제가 상어 괴물 칠게요 네 상어 괴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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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3딜 바뀌었어 여기 이거 상어 괴물을 밀까요? 그것도 좋은 거 같아요 상어 괴물 딜 아파서 57%네 이거 그러면은 황금뿌리 하나 먹고 밀어 그럼 보라이어티하게 밀려 얜 엄청 느리거든 그렇지 그럼 난 여기서 아끼고 아꼈던 힐을 써 달달해 오우 잘 들었다 보호됐어 오일 오일 화상 면역이네 이거 화염 저 광역을 넣으면 여기서 아 아니다 광역 넣으면 다 벗겨지지 않아요 화상 면역이어도 빠지지 않나 그렇죠요 빠졌던 거 같은데 해볼까요? 저번에 딜 안들어가도 빠졌었어 오 이럴때 완벽한 성공이야 어우 좋아 이밖에 그러면 상어 괴물을 칠까요 아니면 감전 면역이니까 제가 상어 괴물에 감전 걸어놓은 거 좋을 거 같아요 네 괜찮죠? 네 네 감전 좋아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 새끼 이거 상어 밀 수 있어요 또 한 번? 상어가 이미 기절시킬 수 있어요? 이미 느려짐임 그래서 기절해야됨 할거면 기절시켜보세요 그거 집중 다 써가지고 다 대박이네요 그럼 두 분이서 상어 괴물 잡아야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먹을 수 없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데 갑니다 네 제발 아 36딜 됨? 사름 어 36딜 안되면 히라셈 극딜? 델 델 델 델 오케이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이 다음에 저 안맞으면 되죠 안 맞으면 되지 피하면 되잖아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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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 광역인가봐 으응 잘했어 오케이 그냥 빼줘 이거는 이게 느려지게 하면 이거 보호 풀리면서 느려지게 되나? 어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한번 해보자 보호됐어 자 여기서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얘가 광역딜이 있어 전 힐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힐이죠 여기서 제가 죽으면 생명이 빠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명 하나 쓸 생각하고 제가 감전을 제가 면역이네 여기서부터는 힐이 맞습니다 기절도 안돼요 하나 남았기 때문에 와 와 들 미쳤다 냉동 붙이면서 가죠 하나도 안붙네 얘가 감전도 면역이라 와 너무 약해 밀까요 내가 다음 턴에 황금초를 쓰고 집중을 좀 쓰고 때릴게요 한 명이면 밀어도 되고 내가 때려도 되고 때려 때려 샷 좋아 나이 때려 이 정도는 괜찮아 오히려 여럿이 들어가면 회복하기 좋아 속도를 좀 올려서 패 볼까? 속도요? 속도는 뭐가 있나요? 이거 제가 막타 칠게요 네 이걸 어떻게 막타를 쳐요? 어떻게 치냐구요? 네 오버클락 걸어가지고 냉동 붙인거에서 터뜨려 와 좋았다 보호막 이거 막타 제가 칩니다 아 보호막이구나 그러면 뚫고 병건이가 막타 아 내가 막타 치고 싶었는데 아 넘겨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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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쓰기 어때 야무지게 쓰기 좋음 넘겨줘요? 집중합 아니 니가 쳐 아니 막타 치고 싶다고 아 뭔 소리에요 댐 샷 야 10레벨도 잡았어 우리 호민영 레버 축하 축하 단연초 일단 먹어볼까요? 저 단연초 있어요 넘겨놓을게요 나 없음 어 없어요 형 없어요? 단연초 또 있으면 하나 또 줄게 호민영 없음? 아무나 드시고 제가 하나 줄게요 저 두개 있어요 그럼 내가 가즈음 저는 못쑡니다 호민영께 훨씬 좋아 냉동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맞아 사실 응? 내께 나 내게 내가 마댐이 낫다고요? 냉동 옵션이 더 좋다고요? 냉동 옵션이 더 좋다고요? 우와 물의 채 물의 채 근데 제께 지금부터 좋아보이죠? 누가 봐도? 집중력 해보고 상태 이상 해보고 이거는 힐러어네 어 이거 되게 좋아보이는데 인쥬얼이네 호민영이 쓰시던가 나 지금부터 괜찮아 비교해보고 싶어 일단은 챙겨놓을게요 나는 항상 다 아이템이 극적으로 좋아지는건 없네 이거 힐 안해도 되겠죠? 힐? 이거요? 끝난거 같은데 끝난거 같은데? 고대분수 아... 린지 이거 뭐야 뭘로 하는거에요? 집중하면 안돼요? 린지 라임 아 재능 재능 해볼까요? 재능 나임 재능 나임 재능은 병건이 집중이 되는데? 넘겨? 내가 집중 두겠어? 집중 하나밖에 하나만 써도 되잖아 하나 쓰고 어 그러네? 집중 씁니다 여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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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일이 안오지? 나 이거 버그같애 헤일 안오는거 헤일 오고있어요 저기 위에 있잖아요 그니까 너무 안오잖아 저게 헤일이 그러네 헤일 하나를 없애니까 이제왔어 이거 싸울까요? 카잔? 카잔? 이거 이제 6레벨이고 혼잔데? 좌밥인데? 갑시다 보통 이제 큰 싸움 맞추고 일어난한테 죽고 여기서 죽으면 힐리시했대 오우씨 아니야 아니야 하하 고 고 쉭 쉭 쉭 구 밖에 안차 씨 아 뭐야 잘 못들었다 그러면 우리 계속 다른 물사원들 조지고 이제 그 왕잡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해볼게요 그쵸 그게 최대 파밍이긴 하죠 뭐야 와우 개꿀 자 이거 쉬고 있을 테니까 픽업 부탁드립니다 네 어 춤추는 쎄기풀 떠먹었네요 개꿀 개꿀 춤추는 쎄기풀을 쭈영 하나 주세요 일단 픽업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좀 많아요 그리고 약초쟁이 이거 5하튼이야? 여기도 신의 수염 들어왔네? 황금불이랑 어? 입고 됐어요? 오하튼 네 우드스모크 실버크립도 있고 어 실버크립 때는 아 없네 우드스모크도 드롬 우드스모크도 드롬 우드스모크를 뭐 우드스모크 어케함 저희 이제 좀 세잖아요 슬슬 하나씩 요런데 뭐 뚜까 펼까요 요런데? 독습지의 물사원 화산재섬의 물사원 요런거 잡으도 아닐까요? 근데 어딨는지 몰라요 어딨냐면 여기 가도 돼요 여기 해적소굴 대양의 해적소굴 이거 구렙 갑시다 여기 하면 보상 진짜 좋은거 줄거같아 여기는 해적 계속 강화된 해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어디서나 아 이거 상점으로 이거 안파나? 갑니다 요거 퀘스트 아니야 암살자 캠프 이거? 옛날의 퀘스트였어 아 지나갔구나 어디로 가요? 우리 목적지 정했어요? 우리 목적지를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다보면 나오는 여기 여기 어디지 여기요 해적소굴 가는길에 가는길에 여기 여기 들리셈 어디 뭐니깐 핑이 안보여 크라킨 등불 가는길에 실버크릭은 들릴 필요 없어요? 실버크릭 거긴 안들려도 돼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실버크릭? 응 포털있다 가는길에 포털 하나 사가는것도 실버크릭에서 머스킷? 별론가? 38뎀? 인지 하나짜리? 19뎀 근데 초반 두벅 재장전이라 파리 때리는게 좋지 않습니까? 맞아 요즘에 38로 잡을 수 있는 맞아 갑니다 해적의 자금만이랑 악마의 손창에 뭐야 도박소굴 도박 때리시자 헤드샷이 있어서 오버클럭 걸 순 있어 그럴 순 있어 도박 한번 하고 가 여기 하자 시내수용 그냥 갈래 실버크릭 실버크릭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포탈스쿨을 했어요 배타고다니는데? 그리고 나 포탈스쿨을 하나도 있어 오케이 크라켓 드블 킹걸 어 왜 안했어 아 아 어 어 어 육중력을 하나 사용하죠 네 오케이 강풍 만났음 오히려 오히려 나빠 오히려 나빠 우리 체력이 너무 너더리인데 너더리야 해적의 자금만 가서 거기서 저기서 신수 해적의 자금만이라 악마의 선착에 신수가 다 있거든요 가는 길에 그거 다 하셔야죠 가는 길에 회복까지 하죠 네 좋습니다 어어 여깄네 물사원 바로 조져 지금 6레벨인데요? 조지자 조져 조져 뭘 망설여 신수 많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죠 그럼 뿌리찾기 황금뿌리 그럼 바로 들어가면서 힐쓰고 합니다 어 일단 싸우고 그런가 음 오케이 어 저는 그러면 원숭이한테 원숭이는 그 종수가 하면 되니까 형은 살인모기같은거 때리면 될 것 같아요 광역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모든 놈들에게 집중사용해서 어때요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숭이를 제가 감전을 쓰면 쟤는 터지고 살인모기 근데 다 맞출 자신이 없는데 그럼 광역으로 하면 살인모기 어차피 안맞잖아 18뎀인데 아 광역이요? 네 해볼까요? 확률은 뭐가 더 높은데요 살인모기랑 그냥 단일이 확률이 더 높지 않아요? 아니요 다 맞출 자신이 없으면 92% 그니까 살인모기 잡겠습니다 그럼 네 어우 쎄 그러면 제가 여기서 힐을 안하고 감전 넣을게요 얘한테 네 그럼 얘가 100% 실패니까 오케이 나무지죠 그리고 얘를 밉니다 밉니다 밀 수 있어요? 밀었어요 원래 느리기 때문에 버라이어티하게 밀립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우리가 때리면 얘를 잡거든요 힐을 하고 넘어가요 아니면 그냥 잡아요 여기 어차피 다음에 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잡습니다 네 어 쎄키가 이렇게 이정도로 밀렸으면 불이나 붙일걸 그랬나 근데 뼈다귀밖에 없어도 불이 붙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 젖어버렸는데 축하합니다 아 기절면역 샅두 티 방 일단 저 획득 아 나 이거 한 손 검이 제대로 된 거 있으면 다 안 써도 되는데 힐하고 할까요? 안전하게? 힐은 해야 될 것 같고 육렙이긴 하지만 육렙이긴 하지만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어요 재능 정 재능 정 아니면 제가 황금 하나 빨고 네 갈까요? 이거 파티딜 좀 압박인데 확률도 낮고 그러네 제가 집중력 쓸게요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효율이 너무 좋다 다 써 그래도 하나가 남아 너무 좋아 황금뿌리가 내가 효율이 되게 좋네 이게 넓으니까 이녀석 이녀석 왠지 좋은 거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답 10일 체력 경험치 비치 일단 챙겨놓을게요 아 아쉽네요 잡탱 창고가 되는 것 같애 우리의 재산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의 재산이죠 또 촉수네 이거 달리기 쌩쌩 쌩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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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미니어 쌩쌩나 73인데 근데 이게 지금 저도 68인데 7% 성공이거든요 이거 또 집중력 이거 파티대미지 너무 크다 집중력 쓴 게 낫지 않을까요 써요 써 그죠 재능이구나 아 재능이네 참착맹이 좀 낫긴 내가 쓸게요 그냥 아까 쌩쌩은 혼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잠깐만 쓰고 쓰고 이걸 못쓰나? 안되죠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그냥 아깝지만 한 칸 남았지만 황금뿔이를 먼저 써야되요? 그쵸 어 좀 무거운데 조수씨 그게 이치입니다 이 게임에 그러면 시스템을 넘으려고 하면 샌즈가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황금뿔이 내놓으세요 알았어요 고 아 그리고 제가 단연초 없는 분 누가 있죠? 저 있어요 어 저 없어요 먹어버렸다 신의 수염 조수씨 줄게요 네 신의 수염 주시고 제가 단연초를 먹어버렸거든요 이거 홈인형 드릴게요 그냥 먹었다구요? 아프지도 않은데요? 아플때를 대비해서 백신같은걸 맞은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 뭐 이정도 네 차돌짬뽕 먹었으니까 근데 네 알겠습니다 먹는건 또 못참지 그런건 배려에요 배려해야되요 아 옆에서 악사가 방해하네 저새끼가 어우 나도 방해해 못참아 이거는 때리때리때리 때리때리 때리때리 카우스를 한 번에 잡을 수 다 맞춘다면 근데 카우.. 한 번만 제가 카우스를 맞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칸이니까 한번 음유신을 때릴게요 오케이 음유신이 자꾸 좀 걸려요 오케이 그게 맞습니다 굿샷 오 좋아 제가 카우스 카우스죠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한밤에 안죽어요 왜요? 32딜인데 35에요 하지만 나에게 크리티컬이 있으니까 크리티컬이 있으니까 아 뱀 그쵸 이..이게 참 좋죠 그리고 요거는 젖음으로 패겠습니다 젖음으로 좋습니다 젖음으로 다지오기 깔끔합니다 깔끔 광역비리에요 감전면역 패피 나는 감전면역이에요 쇼크면역 까비 호민이형 활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 나는 이 활이 지겹습니다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니까요 형이 이게 능력치가 애매해요 맞아요 진짜 애매합니다 이게 떠돌이의 어떤 그렇죠 뭔가 뭘 주기에는 애매해요 이러니까 떠돌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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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깔 어 얘가 산성젤리 얘가 산성젤리 묵부 묵부 묵부요 저는 코브라를 점사해서 터돌아오게 잡는건 어떨까요 아니면은 종수씨가 산성젤리한테 감전을 넣으면 얘가 실패를 해가지고 산성이 안 터질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면역입니다 쇼크 면역 쇼크 면역 아 그러네 저 짐이 내가 안 돌아오네 그러면 전체한테 불붙이는게 있고 그럼 꼬브라 가져 꼬브라한테 저는 근데 마댐은 잘 안들어갑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전체 불암 전체 전체 안 붙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붙었다 개별트 오케이 그럼 제가 여기서 꼬브라한테 지직지직? 아니면 딜은 사실 병걸씨한테 더 잘 들어가요 꼬브라요? 아니 제가 제 딜이 꼬브라는 마방이 있으니까 예 아 병걸씨야 아 저는 제가 잘 들어간다는 얘기인줄 알았어요 아 네네 하지만 종수씨 우리가 힘을 합쳐서 꼬브라를 잡는게 더 이뻐보입니다 제가 꼬브라께 감전을 걸게요 그렇습니다 꼬브라 할머니가 아 87%인데 꼬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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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산성이다 이번기에 탈출? 이번기에 탈출? 이번기에 오히려 좋아? 단연초 쓰면 되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그래서 드려 샷 어 불 껐어요 제가 어 좋네요 호민이 형의 불 호민이 형이 막타 하나 치시고 제가 병해건이 시체 잡겠습니다 어 제가 병걸씨 잡는게 좋.. 아 형도 마들이구나 네 좋습니다 병걸씨는 병건이가 잡는게 오케이 못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코브라한테 산성을 넣는것과 병걸씨 잡는것 중에 병걸씨가 확률이 더 높겠죠 병걸씨가 좋죠 바로 다음 턴이니까 병걸씨 그게 병걸씨니까 아 어.. 불도 붙이네 속박 나 속박 당했어 느려졌죠 무려졌죠 코브라 뚝배기 깨지 와 두번 와 두번까지 필요없다 아 근데 여기 레벨 낮은데 왜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엘리트 기술 총수 잡템 잡템 담당 힐? 안해도 되겠죠? 힐? 해야지 여기 레벨 낮으니까 좌밥이니까 금속문 자물쇠 따기가 있는데 금속문하면 50 경험치 너의 힘을 보여줘 너의 힘을 보여줘 너 혼자 데미지 받는거니까 24 레벨이 안준다 이제 열받네요 이거 만반에 준비하라는데 보스인데 이거 힐 한번 해 불렀는데 벌써 어떤지 몰랐어 10레벨일텐데 얘 한 8레벨 되지 않을까요? 어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힐할걸 결국 힐해야죠 한턴 썼어 아 나 끝난건줄 알았어 능지 이슈 발효된 뭐 썼어 호민형 뭐 썼어 뭐 쓴거야 발효된 저게 뭐야 맛있는거 하나 먹었어 형님 말씀하고 먹어주시면 자 이러면 제가 힐할까요? 힐 어 어 보고를 잡을까요? 보고 잡죠 보고 잡으면 내가 우두머리랑 독보고의 딜을 두번 버텨야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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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할게요 내가 도발할게요 내가 게임이 너무 무서울거 같아 아 힐한다고? 힐이 맞아 아 나 중독됐어 맞아 힐이 맞아 왜냐면 내가 독보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힐이 맞아 자 줌 샷 어 어 내가 딜이 좀 세긴 한데 아깝긴하다 뭐 뚫어놓을까요? 독보고? 어 독보고 뚫어주세요 됐습니다 아 줄네 약해 주먹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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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보가 갑니다 광역 딜러 쳐주세요 저 벗겨버리게 뱀 샷 샷 얘가 감전 본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감전시킬께요 좋다 아니 감전 참 좋은거 같애 좋다 우리 맨날 당하기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계열받죠 계열받죠 감전 걸려서 계열받죠 저 녀석 계열받죠 안터졌죠 중간 예 저희 잘 알죠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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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습니다 제볼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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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xiliary ALI 샌들 다 샤들 sens 샤들 감전으로 가? 크리티컬 터뜨리게? 아니 그 딜 센 게 88딜 짜리가 있거든 확률은 낮은데 그냥 그냥 하나짜리고 감전가? 종수야 아군을 믿어 뒤에 외야수를 믿고 그 공을 뿌리란 말이야 뒤에 멀록 다음에 우리 세명 있단 말이야 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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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려면 해 욕먹으면 되니까 네 욕먹으면 되니까 아 벰! 오 역시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종수 오케이 이거 좋다 저 필요합니다 이거 형 인지도 올라가고 되게 좋다 아 이거 인지 오 이거다 무조건 좋은데 방어 저항 어? 보물찾기 스킬 어? 종수에게 어울리는데 종수에게 어울리네요 저는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저 방패에 좀 덕지덕지 면역 붙은게 많아서 이렇게 돼요 불초 불초는 제가 먹어야죠 왜죠? 제가 체력이 제일 많잖아요 효율적이야 그건 맞아요 넘기셈 설득당했어 빨리 주셈 내꺼임 바로 사용할 뻔함 어? 제 말투입니다 제 말투입니다 말투가 좀 그럽니다 네 힐 안해도 되죠? 우리 깼으니까 네네네네네네 힐 안해도 된다듬 저거 어디갔네요 저 이거 어떻게 황금초 이거 침착미님이 집중하나 쓰세요 네 지금 그냥 할까 고민하고 있죠 자 예 야미 경험치도 좋고 오히려 좋아 아싸 능지 이슈 있었네 그죠? 레벨업인데 능지 이슈 훌륭해요 홍수를 다시 한번 홍수 없는데 홍수가 뒤로 갑습니다 홍수가 없는데요 아예? 홍수가 너무 늦게 오는데? 아니 저게 뒤로 갔잖아요 저게 대홍수 조금 있었는데 응 우리 이제 또 레벨은 충분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9랩짜리 가는 길에 해적의 자금만에서 아이템 털면서 야영가방이나 뭐 이런거 있으면 가고 하는거죠 오케이 픽업 그리고 갑니다 자 야미파파 해적의 매턴 2체력 야미파파죠 하람아 불어라 안부네 자 제 차례인가요? 돈 개많다 돈주세요 시내수염 사고 알았어요 잠깐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돈을 턱턱 내놓게 됐죠? 공산주의가 좋긴 좋은데요 왜건줄 알아요? 피곤해서 귀찮아졌어요 아 맞아 자 샀구요 여기서 우리 쉴까요? 한잠씩 잘까요? 체력 아니면 악마의 선착가서 잘까? 음 종수씨는 여기서 자고 우리는 출발하면서 데리고 가고 종수씨는 여기서 자는게 맞지 굿 아이디야 여기 좋은거 많은데? 저기요 저 증폭 다이아몬드 좀 사주세요 증폭 다이아몬드 어 사드릴까요? 네 필요해요 당연히 구입했습니다 또 또? 음 용가죽까보 좀 사 딴거는 용가죽까보 용가죽까보 그정도? 근데 630원이야 너무 비싸요 비쌀수록 좋은거야 비싼 순수로 봐봐 근데 효율이 떨어져요 지금 쓰는거 좋잖아요 어 지금 이런 의견이 있어요 왕실뉴트가 졸템이래요 야 왕실뉴 나 여기서 광대세트같은거 입고 재능 재능충으로 나가볼까요? 왕실뉴트? 아니면 그냥 인지맨으로 가야되요? 저 그러면 너무 많은걸 바꿨는데요 형님? 형님이 다 할 수 있는데 네 어느 하나 특출난게 없어서 능력치가 형님이 선택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충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 어때요? 근데 재능충템이 없는데 지금? 나 광대템 몇개 있거든 리타르단도가 속도저하라서 좋긴해 좋긴해 사기야 리타르단 이거 왕실뉴트지 이거 리타르단도 25대임 주면서 밀어내가지고 좋네 나 광대 아이템이 별로 없다 광대 아이템 혹시 재능템 있어요? 있으면 하고 잠깐만 볼게요 네 나 광대 부츠는 있거든? 아까 광대 모자 나왔던거 같은데 나 있음 어 그래? 시장처봄? 어? 저 광대 부츠 뭐일까요? 광대 부츠는 자주 있어요 나 광대 옷 좀 굉장히 좋은거임 어? 나 그러면은 유트 사줬어 나 광대 광대가 될게 형 광대로 할거에요? 그러면은 나 갑자기 광대가 될게 그러면은 다 팔고 안쓰는거 다 팔고 그러면은 증폭다이아몬드 안살거 팔게요 이것도 그럼 증폭다이아몬드요? 그거?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크리티컬이 올라간다니까 좋죠 팔지는 마세요 팔지는 마세요 팔지는 마세요 팔지는 마세요 팔면 똥깝이 일단은 안쓰는템 다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황심요트 삽니다 네 사세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종수씨 용가죽가보 개사김 침창민님 지금 템 뭐에요? 모피가보 이거 있으면은 딜 개안박힘 최대 활력 냉동면역 그러네 좋아보이는데 하나 사드려요? 근데 다음 마을 가보죠 그러죠 그럼 호민이형 소음 발생기도 팔까요? 일단 다 드릴군은 있습니다 안쓰는거 일단은 갖고있어 그러면 모험룡부치랑 다 팝니다 이거 주신거는 안쓴다고 생각하고 템이 너무 지금 잡다하거든요 잠깐만 종수씨는 자샘? 인지도 팜? 오케이 난 잠 자는데 저거 꽉 채워지는 잠이 있지 않아? 그럴거 같애 명상 근데 명상은 이 독은 조금만 참 조금 있으면 낫죠? 틀려도 낫자 네 3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 형님 호민이형님 여기 주신거 다 안쓰는거죠? 다 팝니다 믿고 아 잠깐만요 저 독해제 서비스받고 어? 명상은 텐 턴이 안넘어가 어 그러네 여관까지 써 여관까지 써 오히려 좋아 저 117원만 주시면 아 드릴게요 왜요? 117원도요? 아니야 근데 이거 한턴 있으면 낫는거 아냐? 독? 뭐 한 두턴 있으면 나요? 됐어요? 어차피 형 여관가서 자야되요 형 잠깐만요 그리고요 저 그 류트 있잖아요 네 류트에 플러스 20% 추가 굴드백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돈 드릴게요 침착면님 신의 수염은 일단 사야죠 당연히 줬어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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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뿔이 은근히 필요하죠? 황금뿔이 많이 필요해요 두개 삽니다 다 사야? 두개 있네요 근데 잠깐만 템을 일단 봅시다 킹본도 있다 킹본도 뭐야 아니 근데 출혈? 별론데 이게 밀어내는게 좋아가지고 다시 왕실투구 힘, 인지, 기절면역, 방어고 호민이 형은 광대가 됐어 골고돌아 본인의 재능을 찾음 저 117원만 줘보세요 117원이요? 왜요? 아니 59원만 자게 아 자게? 아 체력? 황금뿔이 삽니다 그냥 네 황금뿔이 사세요 사고 아이템은 왕실투구 왕실투구 좋아요? 왕실투구요? 이거는 병건이가 쓰면 쓰는데 대박이다 좋아요 좋으니까 사야지 아싸 너 스탯 뭐 있으면 돈나무 사? 다 샀잖아 우리 이제 쓸거 없잖아 없어 아 그 광대 모자가 좀 아쉽네 아까 있었었는데 팔았나봐 제가 침착맨님 템을 드릴테니까 팔아서 좀 쉬세요 아싸 누가 침착맨님 드리고 눈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드리고 뭐요? 그냥 다 드릴테니까 알아서 팔아 쓰세요 짬 때리는거에요 나한테 아싸 나한테 짬 때리면 게이드 털? 다 팔아? 나 59원만 줘 알았어 59원만 줘 죽음의 표심 저항 야 나 이거 마술사 모자 쓰고 싶다 근데 크리가 너무 좋겠지 그렇습니다 더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림자 망토 린지 이거 필요없음? 아싸 모험용 망토 린지 이거 필요없음? 아싸 병사투구? 안씀? 아싸 철제 다 쓰는 사람 있어요? 오 나 뭐 활이 왜 이렇게 많냐 철제요? 철제요? 이거는 이렇게 파란건가 화상모자보다 엽그레이드인가 이거는 꿀투구 엽그레이드죠 뭐가요? 꿀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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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은 그리고 나는 서비스에서 나 이거 채움 채움? 잠깐 명상함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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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업그레... 나 레벨업함 곧 아 맞네 나 여관만 씀 그리고 호민영 턴에 내가 줌 돈 호민영 턴에 나 이거 독 없애려면요 서비스를 힐러를 받아야되요 여관을 받아야되요 한 한두 턴일 수 없어지지 않아요 형님? 몇 턴 되지 않았어요? 여관 받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뭘 힐러해요? 이건 모르겠어 질병이 중독이 질병일거에요 그냥 주무시면 될거같은데 형님 래야? 그니까 이제 독이 한 턴 정도만 남았을거라 그치? 풀렸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 픽업해서 이제 모험하죠 우리 준비됐죠? 고! 뭐야 방어구 상인의 배? 이 녀석? 물건 봐 뭔데? 왜이렇게 좋아? 6 방어구에 15정 뭐야 이거 저 꾸메 부츠 좀 사주세요 필요해요 돈 다 썼어요 저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래요? 왜이렇게 급 왜이렇게 급해요 심술나게 잠시만요 저도 사고 싶은게 많은데 오케이 급하지 마세요 심술납니다 꿈에 부츠 사드려야 됩니까? 아 그러면은 저 너무 예뻐지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꿈에 부츠 사구요 형 지금 몇 자리에요? 뭐가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일반이에요 일반 그냥 하얀색 똥이네요 그럼 쓰셔야죠 똥이죠 그럼 이거를 아까 광대부츠 없었나? 샀어요? 나 광대부츠 아 옷이었어 옷 오케이 어 나 있었는데 팔았는데 광대부츠 엽그레이드였네 네? 아니아니 이거 훨씬 좋은거에요 광대부츠가 있는데 안시는거에요 그쵸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나 왜 아까 마술사 그게 나왔죠? 아 종수신발 사면 되잖아 저희 저희 철제 다 안 쓰죠? 팝니다? 네 갈고 저도 하나 구매할게요 네 사세요 내가 지금 돈 모질라면 좀 아이템 좀 있음 소음 발생기 아무도 안쓰죠 이것도 팝니다 돈 모질라면 말하십니다 안쓰는거 보내드릴게요 혹시 몰라서 갖고있는거 있어요 광대부츠? 여기게 입장권 이런것도 필요없는데 대형 물회책 나 안쓰잖아 나 이거 아니 내가 뭘살려고 그러냐면 좀 신발 신발이 내가 지력 2 차이가 나긴하는데 신발 아니면 저는 그냥 그 뚝배기가 지력 5에 10좌항에 최대 집중력이 올라가서 지금 활력이나 뭐 주표는 필요하고 크리티컬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사고 싶은 건 사실 나는 뭐 부츠는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서 안 사도 될 거 같아 이 차이인데 부츠보다는 이 지력이 좀 좋아보여서? 크리 그냥 쓸까? 아 크리 10% 사용 집행자가 좀 땡기긴 하는데? 뭐 어떤 건데? 5B 뭐 살려는 게? 살려는 게 10 저항 1 최대 집중력 5 지력에 혼란면역 되게 좋아보여서 정력머리 두르게? 지금 제가 쓰는 게 크리 10% 말고는 다 큰 의미가 없는 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력 5가 좀 좋아보여서 그리고 혼란면역에 최대 집중력도 있어서 니가 지금 크리가 33이거든? 3분의 1인데 크리를 빼면 5분의 1로 줄어 그것도 맞아 근데 안정감이냐 이게 참 그런 거야? 근데 지력을 붙이면 어디가 혼란이 없잖아 그치 아 이거 어렵네 최대 집중력도 있네? 최대 집중력에 4칸짜리 딜 센 거 있잖아 80짜리 그게 저 훨씬 잘 맞아 정령머리 두르게가 더 나은 거 같... 그치 이거 살게요 가세요 두르게 됐습니다 정령의 로브는 입었어? 이게 개사기인데? 내가 보니까 정령의 로브? 아니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랫게 있어 그니까 방어구 3 저항 9 한 단계 아래가 아니지 저항이 지금 15인데 이게 6이 붙은 거야 개사기야 이거 돈이 없어 이거 좋긴 되게 좋다 저항 너 거의 안 다뤄 마법딜은 이거 차면 이거부터 갔어야 돼 정치인데? 일단 도석 속으로 갔다가 오자 근데 이거 있으려나? 그때까지 있나? 장사하고 싶으면 지가 어? 아 이 현상 발생했어 옆으로 가기 하나 써서 갈게요 강풍 있다 강풍이야 자 들어갑니다 근데 미리 써가지고 안 썼어 그럴쪄 아 여기 레벨 9 던전이라서 기 저항 누구를 칠까요? 리타르단도 심포니 저 그것도 있어요 저는 상어괴물 점사하는거 어떨까요 형님 저 감정도 있어 상어괴물 점사? 오케이 상어괴물 점사하겠습니다 호민이형이 뭐 저 무기가 뭐 전체 초기화도 있고 막 한대는데? 뭐요? 제 무기요? 네 있어요 그니까 그런걸 보고 초기화라는게 뭐야? 뒤로 미루는거 뒤로 다 밀어버린다고? 확률이 엄청 낮을거 같은데 근데 그거 확률하고 이런거 좀 보면서 해야될 것 같아 내가 지금 호민이형꺼 그 아이템을 못봐가지고 저 상어괴물에 감정 넣어요? 상어괴물 감전되면 딜 몇이죠? 32요 근데 6깍기니까 26 26 크리 터지면 크리가 10%가 빠져 23이라 크리는 기대 안하는게 좋아요 상어괴물이 맞는거 같죠? 상어괴물이 맞는거 같죠? 아 초기화가 사기래 응 일단 때려봐 감전 얘가 딜이 세니까 빗나가겠지 뭐 슬로우는 캐릭당 한 번인데 초기화는 계속 쓸 수 있어서 사기래는데 그니까 그래서 황금초를 잔뜩 들고 해주면 좋대 야 감전쓰니까 딜이 뭐 간지럽구만 새끼들 그러면 나는 음 젖음으로 해서 멀록 다 맞춰? 어 젖음 면역이야 근데 멀록들이 아 그러네 다 면역이네 다 면역이야 물에 들이자 아 이럴때 물 추가 딜이 좋네 얘네가 다 물에 들이니까 음 광역 딜을 그러면 내가 해주면은 어차피 종수 니가 할 수 있지 그럼 나 그냥 전체 다 붙일게 그럼 나 그냥 전체 다 붙일게 아이구야 와우 날 보는거야? 되게 아픈데? 난 칠게요 그냥 그거 뭐 전체 초기화 하는거 아니야? 전체 초기화 아 그거를 한번 써보세요 뭔지 보고싶어 나도 나도 써볼게 엄청 뒤로가네 미친 타기야 이거는 개좋네 근데 매번 저걸 쓸 수가 없잖아 집중력을 그러니까 황금초를 잔뜩 사들고 계속 먹으면서 저 짓을 하래 보스전에서 근데 그거는 아 그니까 보스전에서 아 보스전에서 아 보스전에서 그러면 보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뒤진대 그러나요 그럼 형이 최대 집중력을 좀 올리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 일단 상어괴물 잡아요 아니면은 멀럭 고위경비 얘 그니까 마법 저항력이 없어서 잡을 수 있을거 같애 스탯이 높으면은 침착맨이 가운데 칠거면 내가 끝에 잡는게 좋고 아 그리고 저 골드꽃백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운데 칠게요 제가 개인일이 있다고? 또 개인일이 없는데? 나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 종수씨 안죽어 왜냐면 턴이 한번 더 오잖아 종수씨 턴이 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신의수염을 하나 혼자 먹을게요 그것도 있대요 턴 안 넘기고 네 나 몰랐어 그러면 효율이 좋아요 60 전혀 몰랐어 나 이제 알았어 이걸 왜 지금 얘기해줘? 아까 말했는데 그래요? 몰랐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어? 아 몰랐어 아 아 오 침역타 잘터지네 형님 마무리 호민형 적성을 찾았는데? 아 좋네요 혹시 최대 집중력 좀 늘려주는 템 없으니깐? 아 까먹었어요 최대 집중력? 아 좋네 귀찮아 이미.. 갖고 있을게요 침착맨 네? 재능템 있으면 저 좀 주시고 아 나 시너스염 쓰는 거 진짜 깜놀이네 없음 음 재폭탄 좀 음 면역 아니야 어 나 감전됐어 미친 이거 턴삭제 한번 도전해볼까? 감전 걸렸어 65%인데 괜찮을까? 아 감전이구나 그럼 일 따르단 도나 해야겠네 그럼 우두머리 도둑 칠게요 도둑 칠게요 저 저거 지금 좀 전역하려고요 아니 호민형을 때렸는데 왜 내가 46딜이 달아? 아 진짜 저거 맘에 안 들냐? 저 도둑한테 감전 겁니다 못 참아요 점마가 우리 거 훔쳐갈 거 같애 점마 점마래 샥 랩 쯔 자아 자아 도둑 도둑죠 팸 도둑죠 팸 Watts 우우 Como 샷 와 이 딜 맞음 불 붙음 신수 한 번 돌려야겠는데 부모 때릴게요 제 마델이 마저가 너무 높아서 오케이 나 지금 슬 불안해지고 우리 이거 여기서 이러면 뒤로 갈수록 못 깰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 못 깰 수도 있다는 생각 저 파티를 합니다 네 띵띵 개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고마워 나는 치명적인 마법사 좋은생각 내가 부모한테 감전을 걸어놔야 할 듯 치명적인 마법사를 우리 세명이 해서 지금 좋은생각이 났어요 니가 좀 방어들게 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신의 수염 있잖아요 하나 그냥 빠는 거 어때요 왜냐면 니 순수의 성소가 빠지는게 너무 아까워요 30 회복되는데나? 파이프 업그레이드 안에서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하나정도 먹고 나중에 효율은 따지더라도 그리고 치명적인 마법사를 다같이 때리면 돼요 제가 40딜 넣어주면 38딜인데 소율이 너무 떨어져요 치명적인 흑마법사를 다음턴 오기 전에 잡아야 돼요 안그러면 제가 밀어볼까요 한번 턴? 턴 삭제? 그것도 괜찮고 그게 좋을 것 같은게 제가 부모한테 감전을 걸어버리면 하나짜리니까? 치명적인 흑마법사를 내가 밀어볼게 뒤로 의미가 있나 의미있지 저건 안가네 설마 나 죽어? 턴 삭제 미친놈인가 봐 저 새끼 이거를 제가 턴삭제를 할까요? 데미지를 넣을까요? 42뎀 들어가는데 턴삭제가 좋을 것 같아요 저 힐해야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안좋다 아 근데 이거는 65%인데 안 될 것 같아 때릴게요 그냥 부모 때려야될 것 같은데 때릴거면은 흑마법사 때려야됨 슬로우도 있어 슬로우 확률 어때요? 70 슬로우면 좋지 70으로 그러면 저에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가지만 있습니다 티날게요 아니지 아니지 부모를 감전을 해놓으면 흑마법사 딜은 잘 안들어가잖아 그래도 7인데 아이 마방이 26인데 아니면은 너 그거 먹어 쫄리면 쫄보면은 혼자 먹고 부모한테 감전을 거는게 아닌가? 부모는 3시간 뒤에 와 아 그러네 아 근데 부모 전에 내가 한번 안오긴 해 아 한번 오네 힐하는게 맞고 아 맞네 이러면 흑마법사 정사? 나는 부모 때릴거야 호민형은 흑마법사 해야될 것 같아요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흑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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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쎈데? 얘가 광역딜 우아악 흑마법사 마방 20인데 그럼 제가 부모한테 감전 겁니다 예 92% 치명타 치명타는 23이나 33이나 확률이야 1%만 있으면 돼 자 짠 으응 혼란이야 아 얘 공략은 감전 무조건 우선으로 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네 얘 하나만 하면 이제 똥이네 픽사이 났어 근데 뭐 얘놈 감전 해놔가지고 빰 빰 우리 저 텐트 쓰죠 지금요? 아니 저 재단에서 아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요? 텐트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이거는 제가 갖겠습니다 돈 저한테 주세요 네 침착맨님 저 그거 주시겠어요? 수염 수염이랑 뿌리 뿌리는 뭐 하나씩 갖고 있으면 되고 힐 한번 하고 들어가? 수염 많은데? 침착맨님 네 저 그거 황금초 좀 주세요 제가 이거 미는 거에 좀 쓰려고 쓰세요 힐 한번 할게요 힐을 힐 한번 하고 하는게 좋았어 콩민이 형 체력이 너무 없어 힐 하샘 하샘 핸드폰 야형 가방보단 우리가 그래도 없어도 신의 촉이 많으니까 함정 이거는 저 주세요 집중 쓸게요 백프로? 쓰일거면 우리 10레벨 달면 바로 가도 되지 않을까? 어디? 그 크라켄? 걔 11레벨인가? 걔 10이었어 힐을 왜 아끼냐면요 힐이 약초가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사요 근데 이제 보스전 데뷔해서 쟁여놓는거에요 아임 레디 이건 휴식 할 필요가 없죠 1시간 전에도 잡을 수 있었다고? 아냐 우리 점멸당 보스가 이런 애들하고 완전 다르게 완전 버라이어티에요 체력이 800이래 체력 600이였어 막 검은영 뒤로 밀렸어 자 감전의 저거 한 애들 용암박지냐 저 용암박지 잡을게요 네 다음 턴 이기도 하고 네 맞춰야 되는데 샷 한 칸짜리라 그럼 카우스 마법사한테 젖음을 걸면 박쥐가 옆에서 막고 사망 굿아이디아 저 검은 마녀는 다 긁어서 노파가 되나요? 그쵸 샷 예비 높아져 예비 가만둘 수 없네 제가 그럼 또 저는 감전이 특화니까 마녀할 때 할까요? 카우스 마법사한테 할까요? 호민형이 뒤에 붙으니까 예비.. 예비 높아요 예비 높아? 야 감전 개 좋네 감전 사기야 보니까 어 사기네 우리가 옛날에 맨 처음 했을 때 깨달았는데 잊고 있었어 맞아 어 하나짜리 감전은 상대만 썼지 우리는 안 써봤거든 사실 그럼 저는 저 친구한테 카우스 감전을 또 걸게요 나 아니야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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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벨업 쇠기풀 쇠기풀 나 쇠기풀 4개 있다 한 개씩 뿌려 쇠기풀 뿌릴게요 네 아 어 아니다 왜요 왜요 힐을 채워야 되나? 힐? 호민형 힐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45 체력이라 낭비가 되는 게 별로 없어 그건 맞아 힐 힐 힐 쎄보인다 얘네 와 이제 실제 쎄내들 나온다 얘네들 봤어 아 나 이거 뭐하지 여기서 자 이거 태마나 쓸까? 네? 태마나 쓸까? 어 그럼 좋아요 파티 공격에 그런 거 뒤로 밀리기? 아 좀 좀 아깝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얘네한테는 쓸만하다고 보는데 지금 얘네가 나왔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괴물같은 애들이 나올 거 같아서 근데 얘는 얘는 지금 거의 보스 전단계 정도로 세 왜냐면은 메인 쾌에 내가 봤을 때 해적 마지막이거든 맞아 그것도 맞아 그래서 난 밀어도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저거 한번 쓸까요? 뭐야 저 뭐 십자가 표시 저거 뭐야 희귀한 진주? 아 저건 필요없나? 아 안되겠다 저거 별로다 아니면 우리 속도를 하나씩 먹으면서 달려 춤추는 쐐기풀 먹고 어 굿 아이디아 한 명씩 다 먹어 하나씩 속도를 올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쟤네들을 밀어낸 효과가 됨 그것도 맞아 그리고 밀어 여기서 한번 밀어 그리고 우리 하나씩 먹어 어때? 좋아 자 그러면은 카오스에 걸 칠게요 미는 거 아님? 그거는 확률 너무 낮은데 나 그게 없는데 집중이 없어가지고 속도 좋아요 해볼까요? 몇 프로에요 형님? 슬롯당 70인데 34% 낮네 그거를 쓸 거면 황금초를 먹고 쓰는 게 맞고 안 쓸 거면 그냥 딜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일 넣을게요 그럼 좋고 나한테 맞으면 느려져 기본적으로 근데 방어력이 너무 살인적이다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너 골렘한테 걸어놔야 돼 안 그러면 저 골렘이 광역으로 터뜨려 근데 아 근데 쇼크 면역이네? 아니야 그냥 어 그렇지 석조캣 내가 철만 그거네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집중력을 써서 그 저 해골 뚝배기를 잡을 수도 있어 아 그래? 그럼 제일 좋아 그게 근데 내가 여기서 집중력을 세 개를 쓰잖아 64%로 어 카오스 해골을 잡아 써? 좋아 그러면 뱀 예에에에에에에 자 이건 맞읍시다 암업장에 입고 맞고 난 이건 맞아 웅 그리고 내가 석조캣차를 밀어 어때? 아 나 쇼크가 들어갔네 암그래도 느리잖아 석조캣차를 응 그치 어 막았어 미치광이 녀석 왜 막아 석조캣 잘 칠게요 호민이 형 오케 막음 나 어차피 지금 쇼크 들어가서 아무것도 럼주 한번 봤어 형님 럼주 아깝나? 여기서 하나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나 그거 먹을까? 아 데미지가 막혔어 만병통치약 먹을까? 만병통치약이 뭐 있어 형님 희귀한 진주 그거는 체력이 안 차요 집중력 회복해가지고 얘네들 다 밀어버릴까 그냥 집중력 회복할거면은 응 어차피 집중력 회복하고 쓸거죠 쓸거면은 황금초고 집중력 회복한 아니 근데 아니 진주를 먹어야지 쇼크가 없어지니까 아 근데 쇼크를 안 없애도 되는게 어차피 형이 집중력을 소모할거면은 하나를 쓰면 먼저 쇼크 먹은거부터 채워지거든요 아 그래요? 쇼크도 그런거 같아요? 채울거면 황금뿌리가 맞아 나는 럼주가 좋아보이는데 럼주를 한번 버티는게 어떨까?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내가 아닌가? 그거는 황금초발자 쇼크라서 안된다는데 하나를 하면 쇼크부터 채워져요 그래요? 갑니다 그럼 초기화 갑니다 응? 아낄 필요가 없어 이거는 방해됐어 그럼 제가 석척회차한테 지금 감전을 걸게요 그 다음에 일단 우단도를 하기 전에 럼주 럼주도 럼주도 마셔 어? 럼주 형 혼란 변형 그럼 호민이형만 체력이 없었는데 호민이형은 안죽어 석조케찰 내가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석조케찰을 응 골렘 잡아 케찰 데미지가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 케찰을 아니면은 석조케찰한테 내가 박아 이거를 광역을 그럼 다 젓는 상태가 되거든 어 그 다음에 내가 골렘에 감전 넣기? 골렘이 아니고 골렘은 다섯 개잖아 슬롯이 아니 그 코인이 근데 석조케찰은 되게 조금이지 않았어? 그래서 감전 걸어놓으면 좀 이미 걸려있어 그치 내가 걸어놨어 아 그러네? 나 뭐해? 지금? 그러면 나 골렘 합니다 네 석조케찰 이러면 내가 골렘 골렘에도 감전할 수 있어 왜냐? 골렘이 네가 젖어 젖어 젖게 해놨어 맞습니다 그럼 그러면 얌이죠 얌이죠 그러면 전 석조케찰 쳐야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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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따르다안 더 리따르다안 더 앗 형님 죽겠는데? 아 아니 안죽어 젖었어 축축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고마워 그럼 나랑 병건이랑 걸리적거리는다 오히려 좋아 내가 석조케찰 또 감전 건다 풀렸으니까 감전을 넌 돌아가면서 걸어줘 나는 골렘팬 나는 골렘팬 케찰 잡는게 낫지 않을까? 나 케찰 때리면은 팔 박혀 팔 그러네 그래서 나는 골렘을 밀거나 해야돼 좋아 발목강타 어때 좋아 잃어버려 데미지 박혀서 되거든? 밀려지거든? 아 아 63%였어 63%였어 듣네 아플 것 같은데 나 난 돌이라 데미지가 안 들어왔어 돌이라서 햄보 까요 흠 이러면 이제 번개골렘에 젖기가 안 돼 그리고 나도 감전이 걸렸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황금초를 먹어 난 풀렸는데도 돌인척하고 싶어 아 내가 아니야 침착맨이야 그러면은 나는 황금초를 먹어 내가 황금초를 먹고 아니 나 춤춘새기풀다 왜 안 먹었어 아까 야 여기서 너도 안 먹었네 춤춘새기풀 진주 먹을걸 진수? 진주 먹으면 효율 최대로인데 너? 맞아 아 누구든 진주 지금 5개 있잖아 진주는 아 근데 전체 파티네 내가 쓴다 그러면 너 지금 썼잖아 근데 춤춘새기풀 나 썼어? 아이템 썼잖아 방금 전에 쓴거 아니야? 아 능지 이슈 차돌 이슈 차돌 이슈 차돌 이슈 적게 했어 일단 나 죽을듯 종수야 안죽어 종수야 오케이 그럼 나 여기서 진주 쓴다 진주 진주 쏴 진주 쏴 띵띵 그리고 힐 들어갑니다 네 힐이 돼? 되지 아이템이 두개가 되나? 아니 파티치료는 됩니다 오 그건 되는구나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저는 석조캐찰에 아니다 밀까? 아니 석조캐찰 패는게 낫겠죠? 석조캐찰 패는게 좋을거 같아 병건이가 물리들이 안들어가서 형 석조캐찰 패면 아 폐잔 이거 아끼면 안돼 아끼면 죽어 맞아 오 오 미친 이러면 잡을 수 있겠는데 나 못잡아 내가 잡을 수 있어 그럼 나는 골렘을 더 밀어 어때 더 밀어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호민이 형이 석조캐찰을 잡고 내가 골렘에게 감전을 걸어 좋아 백프로 확실하게 감전 백평가 그러면 골렘한테 우리가 딜을 덜 맞아 woh бум 땅 도 rempl 없 아 뱀 앗 ír 근데 이거 보스는 아직 안 나왔잖아 여기에 보스는 세련된 지팡이 타임 점프 뭐야? 속도 빨라지게 하는 거 아군 속도 빠르는 거 별거 없어 만약에 호민이 형이 갖고 있잖아요 종수한테 턴 몰아줘서 두 번 때리는 거야 형 턴만큼 그런 느낌 이거 누구 씁니까? 이거요? 아니요 일단 갖고 있을게요 힐? 힐 해야죠 다음 톤의 전투가 아니에요 좀 상황 가면 될 거 같아요 어때요? 위에 보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잖아요 전투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파티 힐이 우물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 오오 별리풍? 좋은 걸 주면 좋겠다 야 이거 너무 좋다 바로 낄게요 네 장착 지력 94 지능캐 세레턴 들어가기 전에 막 다시 물음표인데 싸움 아니겠죠? 준비 누를게요 네 싸움 아니야 보통? 아니 위에 싸움은 해고 X 위에 있어 위에 그런가? 구름표는 아예 모르는 건가? 계단과 남은 방 특수 좋으니까 고! 고! 어 문이다 부서주세요 문이다 오히려 좋아 침착맨이 여기서 문 깨다가 닫히면 그때 힐해도 좋아 나는 데미지 크다 이거 아 근데 20이면 한 두 번 맞을 수 있어 안 맞아 64 경험치 64 게이드 어 깬 거 아니야 지금 이 전자 그래서 위에 해골 표시가 없으면 깬 거야 깼네 아이템이나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어 어? 미니겼어 아 나 기절함 이새끼 감전 팟 힐 안하구요? 괜찮아요? 즉시 감전 감전? 좋아 감전이 더 좋아 한 칸이야 절대 안 맞아 무적 그리고 나는 밀어내기 조폐기 조폐? 조폐기 와 샷 다시 한 번 감전 아니 딜 감전 하나 걸려있잖아 뱀 와 미쳤다 여기서 나한테 이걸 준다고? 박탈 아닙니다 형님 쏘하면 되는데 괜찮아 하나짜리 감전 걸려있어 감전 걸려있어 피해 별 거 아니야 뭐 좋은 거 주나? 야아 제 건데요? 코트다 제 건데요? 내 건데? 오케이 용투구 안 쓰죠? 안 쓰죠?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저렇게 좋은 걸 입었는데도 80이야 그게 떠돌이야 퇴적선을 먹었어요 우리 엄청 좋은 건가 보다 이 배가 더 좋은 건가 봐 궁극의 배야 무장된 배보다 그릴비어드의 배를 찾았대 가능한 한 빨로 보네 오 항구 어딨어요? 가까운 항구로 항구에선 차 오 보스랑 싸울 때 배 파괴하는 게 있나봐 그럼 우리 수리 키트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 아냐? 보스랑 싸울 때 막 배 부수는 거 있으면? 살 것 같기도 한데 어? 방어고상인 이거 살 거 있나? 방어고상인 살 거 있어 이겼어 무려 해적선이야 방어고상인 우리가 살게 내가 정령이 로봇 하나 살까? 우리 돈 많으면 아까 그 어 이 시장에서 살 건 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잠깐만 서비스로 담으세요 아 배를 담아요? 응 배 다시 수령 그러고 팔아요? 응 배요? 아직 팔지 않았어요 배는 우리가 타고 있어서 팔면 물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수령할 배선 때 되나? 그러네? 지금 탈 수가 없네요 그럼 호민이 형 그냥 타야겠다 그러네 그리고 나중에 한 명이 내려가지고 수거해야겠다 그러네요 바로 배에 타셈 잠깐만 호민이 형 힐해야잖아 어차피 마을에서 네 호민이 형 주무세요 들어가서 다시 마을에 가서 주무세요 바로 힐 바로 힐 저 정령이 로브 살게요 네 병건이 힐할 거야? 나? 어 호민이 형님 저 돈 좀 주시겠어요? 나 줄게요 뭐야 다른 게 많나? 어차피 우리 돈 쓸 때가 이제 신의 수염 사야 되거든 신의 수염 사고 돈 남아? 돈 남으면 돈이 좀 남아 465야 그러면은 왕실부츠 좀 아까운데 사기엔 왕실부츠 일단 샀음 그리고 저 배로 갈아타면 되죠 악마의 선창으로 네 악마의 선창 가면은 저쪽 배로 갈아탈 수 있어요 나는 뭐 서비스 굳이 안 봐도 될 거 같아요 굳이 가셈 가셈 그리고 수리 키트가 필요하다 창점 정리 좀 하고 갑옷이 필요하다고 내가 배련된 지팡이 팔아보래 이런 거 필요 없어 악마의 선창에서 배 회수하면 자동으로 어? 돼요? 배 회수는 병건이가 내려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여기서 파티 픽업 그럼 배 회수를 내가 다시 내려서 해 파티 픽업 해놨으니까 서비스 아 근데 이거는 배를 수리하고 회수해야 돼요 아 버릴까 그냥? 수리하고 회수하면 더 싸지 않을까요? 아 더 돈 많이 주지 않을까요? 그래요? 중고라가 괜찮나? 수리해봐 176골드인데 그거보다 많이 주지 않을까? 패차하는 게 패차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 아니야? 패차할까요? 오케이 패차합시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됐고 뭐야 왜 떠나? 나 자야 되는데 아 너 자야 돼? 다시 들어가서 자 나도 잘 걸 돈 줄게 자고 와 잡템 좀 줘봐 잡템 다 팔았어 다 정리한 거야? 다 정리했어 남아있는 거 사형집행자의 후드 하나 있어 근데 이거는 팔기 좀 아까워서 나 줄게 지금 네 이 정도? 광대옷? 두 개요? 광대옷? 나 꿈의 코트라고 똑같은데 더 이쁜 거 입었어 용가죽 가보사게 아니 왕실 코트 어? 왕실 코트 그건 어디서 팔아? 저 밑에서 팔아? 그 보스가 배 부신다고 수리 키트도 하나 있으면 좋 그죠 아 왕실 부츠 코트? 아 왕실 판금? 아 왕실 판금 어우 이건 좋아 보인다 이거 좋지 않나? 16인데 방어공과 어 내가 쓰게 근데 잠깐만 아 잠깐 나 여기 왜 탔어 훨씬 좋지 왜냐면 힘도 붙어있고 방어구 저항은 비슷한데 방어구가 거의 뭐 한 10이 더 올라오고 힘이 붙어있어서 이거 훨씬 좋지 이거 수리하면은 중고가가 나올까? 안 나올 거 같애 시장 아 일단 주무세요 아 일단 자 근데 그러면은 왕실 판금 600원인데 자면 못사잖아 자면? 그니까 그래서 잠깐만 내가 지금 사형집행자의 후드가 있는데 팔 수 있나? 저볼까? 빨간색으로 아냐 내가 더 팔면 돼 더 팔 거 있어? 나 잡팀 또 줄게 축제 입장권도 있어 축제 입장권 돈 안주지 않을까요? 안줘요? 모르겠어요 더이상 팔 건 없죠? 난 다 줄 건 다 줬어요 나 낀 거 팔면 되지 나 낀 거 팔면 돼 아니 나도 주... 아 그 저거 입고 있는 거 옷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자고 저거를 사주세요 오케이? 그러세요 자고 돈을 호민 형한테 다 주고 저... 방어고상인의 배? 방어고상인의 배에서 왕실... 걸... 사고 그럼 우리 수리 키트는? 왕실 판금? 악마의 선창에서는 안팔았어 오케 이거 어차피... 바로 갈 거 아니라 맞아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우린 어딜 가냐면 사실... 나무 하산재에서 물 사원이랑 북습지 물 사원이거든요 이 위로 우측상단으로 뚫어보죠 안 뚫린다 이겟네 그리고 저기 가면은 마을이 새거가 있어서 시내수염이 팔거에요 어? 인허다 일단 조사해 일단 조사해 너무 잘 떴어 우리 이제 돈 모아서 시내수염 모읍시다 11개인데 막 그 뭐야 이거? 무장한 배 이거 뭐야? 오케이 우리꺼야 우리꺼야 이게? 우리 해적스는 아니었어? 바디비거 니가 지금 타고있는 배가 뭐야? 아니 우리 우리 왜 이걸로 갈아탔어? 우리 저 14짜리로 갈아타야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형이 일로 픽업한거 같은데요? 형이 타면서 된듯 내가 왜? 우리 비해 우리 지금 밑에 배야? 됐어 됐어 갈아탔어요 갈아탔어 넘길게요 그럼 우상 다 가수가 깨어났대 가수는 뭐야? 싱어 바다에 있을 경우 캐릭터에서 타고있던 배를 조정할 수 없게 된대 어떻게 가고 어? 가수 이 새끼 어딨어 찾아봐 저거 잡아야돼 내 노래를 틀어봐 지멋대로 움직임 어떻게 해? 쟤 빨리 존지러 가야겠다 찾아 가수 존지러 가 근데 이동이 힘들어? 네 지금 가수 어디 살아 가수 어디 사냐고? 모르겠어 가수 왼쪽 여기서 내 왜 자꾸 여기 살아? 우리 아까 그 잡은데 바로 옆으로 두칸 가야겠죠? 가야죠 뭐 이거 가야죠 뭐 가야죠 뭐 어떻게 여기구만 어우 이거 되게 좋은 배네 스커지 집성촌이래 텔포 스크롤은 저기까지 못가요 그리고 텔포 스크롤 저까지만 혼자 싸워? 텔포 쓰면은 다같이 타고 들어갈 수 있긴 해 어 그러네 내가 지능이 준네 높긴 해 굿이 뭐야 가수 카니발 있다 여기 너 갈 수 있어? 우리 그 티켓 있잖아요 이거 되지 않나? 일거 같아요 어둠의 카니발이 그거하고 다른던데 다름? 아예 그 명칭이 다른거 같던데 이거 맞아요? 같음 보물상자 260골드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어차피 턴 넘겨도 두 턴 넘겨도 너는 배에 타면 돼 손해가 없어 나 함 뭐가 낫나? 햄 고고 보물상자 함 오케이 오 뭐지? 오 배수리키트 탈라그래 오 배수리키트 좋다 오 추가 골드 와 파티의 피가 4야 이거 좋다 좋은데요 이거 나 힘 4짜린데 이거 행운 오 올릴 수 있음 게다가 파티의 피이라서 좋아 이거 홈인형 쳐야겠다 그럼 나 골드가 몇 퍼센트야 용가죽 갑옷? 용가죽 갑옷? 이거는 팔아서 우리 이거 쓸 사람 없잖아 오케이 난 지금 남을 줄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드림 황금러프랑 이런 거 없음? 그거 5% 돈 많이 주는 드리고 그리고 던줘 던줘 여기 티켓 홈인형 몇 개 있더라? 되게 많았는데 나도 티켓 안에 있는데 다 쓰셈 다 쓰셈 아니면 잠깐만 아니면은 아니구나 이게 축제 입장권이야? 아닌가? 축제 다 쓰셈 자 파티 픽업합니다 그럼 내가 에 픽업하시고 홈인형한테 이걸 드릴테니까 형이 축제 한번 즐기고 오셈 홈인형도 있을텐데 겁나는데 아 형이 축제는 홈인형 왜 없어? 요거 한번 티켓 원래 많지 않았나? 요게 거울의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리스크도 적고 아이템? 오예 저 획득 아이템 엄청 줌 이거 이게 끝인 것 같은? 끝인데 끝임? 티켓 없음? 우리? 티켓 없음 잠깐만 내가 있나? 아 나 또 하나 있다 또 주셈? 고민형 아 근데 한 턴 한 턴에 한 명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까 두 개 있었는데 안 됐거든? 종수를 줄게 그러면 내가 즐길 거임? 근데 내가 행운이 높긴 한데 그건 맞아 근데 턴을 세 턴이나 뭐 있긴 낭비할 순 없음 종수도 종수도 줄어야 됨 낭비할 순 없음 낭비할 순 없음 아니면은 행운템을 몰아줘서 임시로 2부셈 일단 행운 있는 거 다 벗어보세요 나 근데 뭐 땜에 행운이 이렇게 높은겨? 형 그 광대의 재능이랑 행운 같이 있을 거예요 아 황금러프 때문에 그렇구나 황금러프하고 뭐 아마 신발이랑 옷 같은 거 다 꿈에 부츠 황금러프 꿈의 코트 세 개 꿈코 꿈의 코트 꿈의 부츠 황금러프 괜찮아 다시 또 깨벗었네 추하게 도박장한다고 추하게 이렇게 아닙니다 야 형님 돈 보다 중요한게 어디있습니까 예 황금러프 착착 자 하셈 이거 이거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저 그런사람 아닙니다 이거 넘길게요 턴 자 그럼 어디가냐 인마 파티 픽업 들어가서 어디 한번 즐겨볼까요 다음걸로는 어떻게 넘어가요 옆에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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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령의 집이 제일 좋죠 생명도 있어 생명 생명은 죽어 내가 안죽으면 되지 싫어 나는 말거야 쫄량의 집 아 회복말고 테미널 주지 저 제 아이템 돌려주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형님 아 참 안 떼먹습니다 오히려 행운을 높여서 안좋았네 그렇네 아 적당히 높일걸 저도 뭐 이런거 안씁니다 정명류가 좋아 세련된 목걸이에다가 장착하고 이거 드리고 요거 드리고 요것도 드리고 됐다 제가 그러면은 이게 포탈이 있는데 포탈 쓰고 저기까지 가기 너무 멀죠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열어보셈 땅에 내려가야 열 수 있음 그럼 좀 더 가 가보셈 이응 나 감 너 감 저기 어둠의 사원 안 먹었네 우리 어디 아 돈이 없네 지금 신의 수염 다시 130원에 지금 입고 됐거든요 포그스피한거 이런데 그렇음 와 거발사 거발사 이거 어둠의 사원하면 뭐가 좋지 어둠의 사원 가면 우리가 여기서 잡으면서 돈을 먹고 신의 수염을 살 수 있음 어둠의 사원 조져요? 조집죠 조지죠 조지샘 조지샘 아니면 위에 뭐 잡다한 것들 많슴 고 어 얘 템 좋은거 줄거 같다 레벨이 낮아서 모르겠네 뭐 한 대 더 때리 되게 화려하게 싸운다 멋있게 하자 파고만 되게 세 보이는데 레벨 준네 나죠 또 빼기 오 그냥 패는게 낫겠어요 딜로 패만 주고 맞아요 제가 막 다치겠습니다 룩랩이라 뱀 땡땡땡땡 포민형 랩업 예이 어 파티 감전면역 이거 누가 쓰면 너무 좋겠는데요 포민형이한테 딱 좋겠는데 포민형이한테 딱 좋겠는데 포민형 포민형 최대집중력도 형 지금 한 갠데 너무 좋은거야 상착할게요 바로 잘 됐네요 와 파티 감전면역 너무 좋은데 포민형 좋네요 포민형 그리고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요 근처에서 뚫기 그쵸 제가 똑똑하잖아요 네 여기서 요쯤에 내려가지고 우리 카니발 다 썼죠 여기다가 포탈 열어볼게요 어때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종수씨 잘 생각해봐요 포탈을 열죠 종수씨 넘어가죠 기다리죠 재턴이죠 넘어가죠 기다리죠 호민형 하죠 기다리죠 아니 호민형은 들어가죠 근데 그걸로 배로 가면은 얼추 비슷해 그럼 그냥 가죠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하면 돌아올 때 어차피 돌아올거면은 포탈이 맞음 아니 어차피 우리 돌아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안 돌아오고 위에까지 여기 하고 위로 간다면 우리가 그럼 괜찮아 그렇다면 위로 가서 화산재 섬에 물사원을 잡을 수 있음 그리고 가는 길에 약초도 털 수 있음 이쪽으로 안 뒤졌구나 이쪽으로 그러면 우리 여기 대형 상어 괴물섬 뭐 이런거 다 잡을까요? 그렇게 하셈 그렇게 함? 배타고 가셈? 그러면? 그리고 포브스피어 왕구에 지금 신의수염이 입고가 됐어요 390원이에요 세개 그렇슴 잡을 수 있음 저팸 못참 오 줄넷 세 보인다 아 되게 세 보인다 후회된다 이거 제가 얘네들 삭제시켜 볼게요 한번 삭제? 좋아요 어떻게 삭제? 초기와 아 초기와 제발 오 미친 어디까지 와 버라이어트 하죠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 제가 감전을 하나 했어요 다 세쌍둑이니깐 양끝에 있는 걸 하는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물리 데미지 반사네요 그리고 저 그런거에요 솔직히 말해서 크리 터지면 한마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좀 오바겠죠 그럼 크리 터트려요 안 돼 안 될거 같애 그냥 감전 확실하게 넣는게 좋을거 같애 왜냐면 제가 옆에 그 그거 그게 되니까 근데 감전 안되면 우리 딜 너무 세게 맞죠 얘네 딜 엄청 한 40 50%씩 들어오더라고 잠깐만 내가 40딜이고 쭈형 사실 20딜 20딜 형이 34딜 넣을 수 있어요 호민이 형이? 어 쉽지는 않죠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때리고 가운데때려 가운데때려 어차피 안죽어도 쟤는 감전 걸리네요 오 격려 좋아 오 격려 좋아 34짜리 그러면 피니쉬하겠습니까 못잡아도 부담없어요 형님 감전 걸려있어요 어 나 또 들어왔어? 그럼 내가 체력 많은 애한테 거는게 낫겠지 아니면 잡아 그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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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 틀려도 잡네 그니까 오오 해피탱 어울림없지 나는 나는 약초장인데 왜 이렇게 세네 아 격려 너무 좋은데 격려 미쳤네 격려 상이다 자 리 따르따 자아 더 저 우리 쎈데 너무 쎄졌어 너무 쎄졌어 근데 방심하지마 오? 거울 방패 좋다 거방 이거는 근데 쓸 사람이 없잖아 우리 일단 나 주세 일단 너 좀 일단 내가 맡아둠 일단 내가 맡아둠 일단 네가 맡아둠 일단 네가 맡아둠 그러면 포그스피어에서 바로 사샘 사샘 돈 주샘 돈 알겠샘 돈 바로 주샘 다 내놓으샘 고맙슴 시작 네 류트루 번 돈 잘 쓰세요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류트루 번 돈 일단 구경 좀 함 쇼핑 번개장창 너 번개 책이야 너? 너 지금? 너 뭐야? 아니 나 지팡이 한 손 지팡이 번개 책? 미쳤는데? 번개 책? 뭐야? 번개 책? 아니 안 미쳤어 왜냐면 이런 류는 불도 있고 얼음도 있었는데 나는 공격력이 4 낮은 대신에 크리도 있고 집중력도 있는데 방패도 껴 이거 뭐지 지금? 단연초도 다 살게요 지금 단연초가 좀 중요해 그리고 템 남는 거 없습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아 템 남는 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저 좋은 거 있습니다 어? 화상 모자 팔아도 됩니까? 그럼요 어 잠깐만 화상 모자 내가 쓸까? 마데미 플러스인데? 마데미 3 플러스인가 좋죠 응 글라우디스가 좋다고? 아 침착맨? 침착맨님 글라... 근데 침착맨님이 그러면 방패의 글라우디우스를 써도 돼요 네 글라디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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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글라디우스 이거 크리티컬의 속도도 있고 이게 왜 좋냐면 관통이 있어서 좋네요 관통 이제 막 방어 20 이런 애들이 있거든 이거 사자 그러면 잠깐만 글라우디스는 또 초기화도 있네요 그래서 좋네요 그럼 글라우디스 삽니다 구입했어요 글라우디스 하시고 저는 철제 닷을 빼서 줄까요? 내 친구 내 친구 그... 비행기 승무원 스튜디어스라고 하는 친구 있었는데 그거 헷갈려요 스튜어디스 스튜디어스 팝니다 이거 철제 닷 스튜디어스인데요? 네? 팟지 파지 말까? 혹시 모르니까? 팟지? 팟지가 뭐 아니 팔지 말까 철제 닷 안 쓸 거잖아 이거 돈 남으면 팔지 마세요 아니 팔고 단연초를 살까함 그럼 단연초를 사세요 팔고 단연초를 사세요 팔아도 못삼 두 분께 의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모자? 정명머리와 화산모자 중 어떤 걸 쓸까요? 룩이 좋은 거 룩이 좋은 거? 룩이 좋은 거? 혼란 면역? 화산면역? 저는 화산모자가 좋아 보이거든 어때요? 근데 이게 그럼 지능이 5가 떨어져 데이 딜이 올라간대 지금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95을 뭐 유지해야 돼 지름 알겠습니다 저 노란색이 너무 폭력적이야 갈게요 가셈 기다려 보셈 다 팔면 아 단연초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우리 우리 단연초 없잖아 그치 단연초가 나 하나 있네 나 하나 있어 나 하나 있어 다 다 익선네 나 두개 있거든 하나 더 사면 돼 그러면 사형집행자이후도 팔게 이거 안 쓸 거니까 닭도 팔아 그리고 단연초 하나 더 사 오케이 탈탈 털었음 고 저 픽업해 가셈 알았음 가는 길에 다 잡아도 됨 가도 됨 왜냐면 돈이 많으면 단연초가 신의 약초 사면 되니까 대형 상어 괴물 선박 구.. 구랩 조팸? 낫 배드 그냥 감 어차피 저 해골들이 있으니까 나 거친 바다 집중력 사용할 수 있어 55 한 개 쓰면 55 두 개 쓰면 76 세 개 쓰면 90 써버려! 써버려! 두 개만 써 뭐 나 이거 취소하고 싶은데 마우스 바깥으로 갔다오세 안되는데 빌어먹을 아 집중력 소모 취소시켜 주셈 안됨 그렇게 하는거 아닌 왜 안됨 엔터 눌러 그냥 아 빌어먹 오 200 병험치를 돈으로 사는거지 뭐 일단 나 항해실 좀 볼까? 미쳤다 좋아 이게 해적선이다 쭉쭉 갈게요 쭉쭉 가니까 다 잡으면서 가요 아니면 그냥 쭉쭉 가요 해골은 잡으면서 가죠 어차피 완전 가는 길이야 진짜 얘가 막 저주 걸거나 이짓거리 하지 않겠지? 난 저주 면역이라 난 괜찮아 와 이거 진짜 좋다 형 왜 머리통에서 왜 뭐가 이렇게 뿜어져 나와 와 나 맞어라 잘 안 저 아닌데요 형 맞는데요? 머리 안 감은거 같은데요? 아 아닌데요 냄새 났는데요? 아 아닌데요 아 아닌데요 쉽다 쉬워 뭐 오 단연초 너무 좋아 쭉쭉쭉쭉쭉쭉쭉쭉가지셈 호민형 호민형 투구가 뭐지 저 투구에서 냄새 나는거 같은데 응 여캐 투구가 좀 안 이쁘긴 해요 침봉자우드 자부샘 때리샘 내 차례잉 저 패샘 호민이형 그리고 속도 높으니까 되게 좋다 선타를 밀면 그럼 내가 여기서 난 요걸로 펜 피해 없이 잡는게 너무 꼴이다 마저가 있어도 그냥 뚫어버리네 악사 사기다 악사 근데 나는 왜 이래도 힐러냐 또 밀어 미친 내가 또 여기서 다 실패 조짐 피해가 생김 하지만 초기화가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오 한바퀴 뒤집어짐 하지만 또 초기화가 있어 그냥 잡으면 돼 심취했네 너무 심취했네 초기화에 너무 심취하지 말게 하하하하 차돌 이슈 차돌 이슈 차돌 먹고싶다 나도 획득 다 실패 이동력이 미쳤다 아 이거 힘이야 어떻게 뒤져 이거 안 뒤지면은 자네가 사라져 뒤지샘 미치 와 써요 지금 그냥 와 이건 뭐야 오목한 철퇴 오목해지 오목해지 지금껏 크로즈와 싸우기 저 폐샘 저 폐샘 오우 깜짝이야 죽네 싫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높아 높아 닮은 나 축축해지 이거 말이죠 닉테르 따안 도로 할까요 밀면 좋은데 확률이 안되잖아요 확률이 낮아요 저 익산시체부터 펼게요 네 닉테르 따안 도로 형님은 가수에요 오케이 좋아요 경수야 아니 시간이 늦었으니까 형님이 이제 또 피곤하시면 방금 되게 무례했어 아니야 와 난 뭐 들었어 저 감전을 누구 시킬까요 감전을 가수한테 해야죠 그렇죠 왜냐 저 녀석 두 번 때림 저 녀석 이상한 짓함 찌릿찌릿함 익산시체 호민이형 때리면은 우리둘이 합치면 72딜 못잡네 못잡음 그면 그냥 익산시체다 펜? 펜? 응 저펜 그럼 밀어내기 하면서 펜? 초기화로 펜? 너랑 호민이형이랑 익산시체 못잡네 뭐야 초기화하면은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딜 딜 의샘 그냥 펜 너 감전 걸림 수고용 어 근데 왜 맞니? 이 감전 면역있어 나는 감전인데 왜 다 맞지 참 참 어 왼쪽친구 때릴게요 응 리테르다안 도로 왼쪽친구를 형이 죽일 수 있으면 하는데 아니면은 그 종수가 죽일 수 있지 않나?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왼쪽을? 샤아 리테르다안 크리 20이었나? 23이네 자 여기서 제가 신의 수염 하나 빨게요 혼자서 노 광역 신는거 혼자 먹네 노 광역을 쓰면 턴이 넘어가요 그래서 익산시체를 잡을 수 있어? 어 때릴 순 있어 그냥 광역하셈 광역은 없는데요 저는 광역 킬 그럴까요? 아 저 좋은 생각 났어요 뭐야? 저랑 침착맨님이랑 가수를 잡아볼까요? 못잡아요 아니 익산시체를 잡을 수 있어요 조수씨 자 잘 보세요 침착맨님 크미고리아 골루미아 보세요 어 오 오 오 오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마어마한데? 네 그러면 오케 방해해도 잡았어 얘가 나만 안 때리면 돼 버림없어 죽을 것 살려줘 살려 어떻게 살려드릴까요? 아 신의 약초 먹을걸 혼자 먹는다고 뭐라그래서 죽었잖으 아니 광역킬 하면 되 잔쓰 광역킬 하면 어 나중에 잡아도 되 잔쓰 오케 살았음 아 직접 어 이거 내가 지직지직 살려내자마자 또 하지만 감정걸음 내가 너 살림 오와 거울광패 좋대 감사 우리 생명 3개 남았네 그리고 내가 호민 역시 저친구 미름 병역 오오 호민이형과 환상의 콜라보 어 내가 초기화 나는 초기화 두분이 딜 난 초기화 두분이 딜 초기화는 계속되고 슬로우는 한번만 됨 캐릭터 어 목참음 뱀 또 죽을 뻔 또 밀수 있어요 혹시 밀수 있는데 어디까지 밀릴진 모름 아니 둘이 때리고 제가 힐하고 그 다음에 잡죠 그럼 제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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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힐을 안하냐구요 아까우니깐은 어우 잘하면 잡겠는데 흘리 따라다 또 아 이거 힐 해야돼 느려졌어 개인힐 하세요 어우 아 형은 체력이 없으니까 우린 하나잔쓰음 우린 하나잔쓰음 콜라는 뭐임 조종할 수 없음 아무거나 나감 오호 오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음 방어감소 방어감소 저 패세요 저 패세요 저 패기 막타 뱀 샷 샷샷샷 파이프 업그레이드 3이 최고입니다 돈 남는데 파이프나 하나씩 업그레이드 할까? 아뇨 신의 약초 더 사야되요 우리 모자랍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딜보다 거의 힐만 몇 턴 힐하고 해야될거 같아요 어어 좋은데? 호민이 형 집중력 필요하잖아 이거 제가 쓸게요 거기서 스킬이 파티치료라 호민이 형도 할 수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근데 그럴려면은 효율은 떨어지 파이프 레벨을 올리긴 해야되면 어 아 그런가?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형이 공포 혼란 물 면역이면 나쁘지 않아요 면역이 좋은거 같아요 근데 면역이 좀 좀 구린 면역이네 아 그리고 저 지금 쓰고 있는게 파티 전체 감전면역이잖아요 네 그게 더 좋나? 어 근데 이 모자 모양이 너무 폭력적이라서 이거 대박인데? 감전면역이 좀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감전면역이 낫다고요? 신봉자가 저는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저 쉴테니까 저 픽업해주셈 일단 이 파티치료가 어느정도인지 한번 알겠 느낌이 근데 파티치료가 아 이거는 그냥 그거구나 제가 쓰는거 이게 따로 하는게 아니고 그 수염 쓰는거죠? 네 전에 있는거 차샘 위로 올라갈게 위로 올라가는데 물상원까지 돌음? 물상원이 어디있는지 모름 모르는데 그거 그거 있음? 그 맵 까는거 있음? 없음 없음 정찰 스크롤 판다 정찰 스크롤 하나 195원 어디에 어디에서 팔아? 잠깐만 와 에테르 오일 이거 미쳤는데 에스테르 에? 쿤도라에서 잠깐만 저 문제가 있음 뭐임 뭐임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했음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했음 안됨 나 일단 올라감 나 저거 너무 좋은데? 쿤도라를 갈거죠? 가시죠 쿤도라 가셈 신의 수염 신의 수염 사재기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그 화산재섬의 물상원과 독습지의 물상원도 있지만 그냥 보스를 잡으러 가도 돼요 피곤하셈? 오우 예스 괜찮은데 근데 할거면 에스테르 오일 개좋음 개 뭐임? 화상 냉동 산성 면역임 어디서 팡 아 이거? 쿤도라 화상 냉동 종수씨는 냉동 없네 화상 냉동 뭐 뭔 화상 냉동 산성 나 다 없음 그니까 이거 사요 에스테르 오일 에스테르 오일보다 에스테르 오일이 저거죠 반지 그렇음 저는 증폭 다이아몬드가 있음 근데 나는 번개 부적이 감전면역이라 내가 차면 너무 좋아 감전면역은 이미 호민이 형이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쓰는거 파티 감전면역이에요 그니까 나는 어차피 그래서 장신구가 빈다는 뜻임 아 이거 함? 무조건 해야죠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음 대박 대박 그러면 제가 하나 써서 형 돈 주세요 얍 제가 사올게요 아 근데 문제가 있어 나 출규한테 줬다 제모쯤 다시 줌 제가 여기서 쎄기풀 하나 쓸게요 네 오일 사오셈 오일? 응 쓸 거일? 왜냐면 내가 장신구가 빔 돈 없음 신의 수염 3개 사암 513 신의 수염 3 오일 사고 신의 수염 3 신의 수염 3 2개 하고 오일 신의 수염 2개랑 오일? 신의 수염 2개랑 오일? 심창민님 잠신구 없음? 없음 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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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좀 약간 루즈해졌으니까 왕한테 달려가셈 왕한테 달려가셈 런투유 아니 신의 수염 하나 더 상 이윽 다 팔 수 있음 신의 수염 하나 더 상 그럼 그렇게 하셈 이윽 이윽 난 여기서 잘테니 날 픽업하셈 알겠음 명상이 아니 돈 쓰지 아 명상할걸 명상하지 돈 아까 돈이 없어서 형님 1골드 밖에 잘하는 척 하지 마셈 그럼 아이템 주셈 어 저기 가면 240골드긴 한데 퀘스트 아니 240골드보다 우리의 체력이 더 소중함 완전 가는 길인데 왜곡자? 니 알아셈? 아 근데 이거 내려서 다 내려야되나? 다 근처까지 가야되나? 몰라 캠프 하나 까라고? 아니야 캠프는 아껴 아이템 아이템 주셈 줬음 호민이형 체력이 너무 없는데 나 체력 언제 저렇게 빠졌어? 근데 저 왕하고 싸우기 전에 어차피 채우긴 해야지 캠프 까서 맞아 캠프 있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병건이한테 하나 있음 우리 바로 저희 들이박을거야 저 괴물한테 아니지 캠프하고 가야되는거 아니야? 저 위에 뭐 있어 땅같은거 있어 땅같은거 아직 우리가 물사원 두개를 안먹긴 했어요 그거 먹으면 뭐 템이랑 이런거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템을 더 쓸 수도 있어요 어? 그렇슴 배 수리 해야겠는데 돈 모아서 수리 해야겠는데 마을에서 어? 저기 뭐야 야시장 못참다 돈 없음 돈 없음 돈 없음 우리 일체력 돈이 없네 그지네 그냥 어? 청소인가? 아니야 영훈 어? 이거 제가 먹을까요? 저 집중력 요일 좋은데? 그샘 요거 근데 침착맨이 먹으면 레벨업 아니 종수가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왜냐면 집중력이 다 차가지고 어?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야죠 이거 못참죠 싸울 듯 10렙 두개 10렙 두개 아니 어떻게 70%인데 그.. 참나 좋았다 감전 들어감 때리던 애 때려? 지직지직 조개가 한 칸이라 쟤는 이제 무력화됐어 이거 밀 수 있나? 나머지 하나를 밀면 될 듯 딜은 안들어가죠 쟤 멍청이야 한 칸짜리야 우용짐 왼쪽 개팸 오른쪽을 아주 패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왼쪽에 또 감전 걸면 되니까 그럼? 그러셈 아 이건 아닌지요 그럼 제가 왼쪽에 감전 넣음 왼감 눈감 양감 내가 오른쪽 감전 풀림 그럼 오른쪽 때림 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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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멍청이 이제 점사 오른쪽? 오른쪽 점사 리테르 다 도 어우 이제 애들이 좀 쎄네 저 그럼 쎈거 한번 갑니다 가쎄 뱀 비췄다 참음 감전 종수가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조개 흉내상자를 관통으로 개팸타 좋아 샷 나는 을이 때르다 너 또 밀어? 샷샷? 피해를 안 입으면서 개팸 그치? 감전까지 되고 그럼 내가 밀 필요는 없지 그냥 딜러면 됨 쟤는 어차피 바보이 오오오 키플레이 경려르다 도리타르다 도 샤샤샤 야씨 바보족에 그럼 내가 막타 바보 만들게 먹어놓을게 우정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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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챙길게요 아니 이거 왜 안 챙겨요 요즘 장면님 저 하나 있어요 학자의 풀 악플 학플 쓰고 싶은 분 저요 획득 불타는 학교열 못참음 저 이거 들어 밟습니다 네 경의를 표함 야씨 미쳤다 진짜 달달하다 일곱 칸 찼다 개 이거 우리 나랑 호민이 형 얼방 하나 걸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면 어 그 성서 등대 어 이거 등대 먹자 등대 좋다 등대가 두개 붙어있냐 쌍둥이 등대요 아래 등대 강 아래 등대 좋은 잘하는척하지 마세요 활성화 와 이쁘다 여니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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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린 그지야 맞아 돈 없음 이런거 죽음계 이런거 개패면 됨 맞아 특가패면 됨 어떻게 왕 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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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가기전에 정비해야함 어차피 마을가서 야영 깔고 여기에다 깔고 여기 독성같은거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거 여기 딱 잡고 병건이 레벨으로 호민이 형 체력하고 감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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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피해를 입는데 그러면 여기 내려가서 나 정화 스크롤이 있음 이거 침착맨이 써도 돼 그늘진 아 돈이 없어 나도 있음 정화 스크롤 잠깐만 유독해요 저기 유독해 유독한 땅이야 거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정화 스크롤이 있어 나 정화 스크롤이 있어 나도 우리도 있어 드릴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쓰고 싶으세요? 아냐아냐 소독 소독하고 올라가 네 소독하고 올라가 네 어 어 나 없나? 너 없음 나 왜 없어 그릴게요 아 있다 있다 있음 있음 열 열 열 이렇게 정화함 이렇게 정화? 이렇게 정화 좋았어 정화됨 그리고 여기에 자연캠프 까셈 캠프를 깔세요 깔음 그리고 나는 명상하세요 명상 오민이형 자고 나는 그거 자고 제가 이니시검 어 뭐야 물사원이다 저거 잡죠? 저거 못참죠 어 우리 오민이형 체력도 해보겠고 4렙이야 좌밥이야 저거 마지막 파밍이라고 생각하고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파밍을 아니 마지막으로 뭐해야 되냐면 마을가서 선박을 수리로 해야돼 저도 딱 위에 있어 항구에서 그것만 하면 끝이야 그늘진 항구에서 그러면은 이 물사원에서 돈을 벌면 돼 지하묘지? 지하묘지도 있어요? 달달함? 왜 왜 왜 한 명은 못싸움? 왜 못싸우냐면 나는 멀어? 멀음 우리 이거 그럼 10렙 2명인데 8렙 한 명한테 됨이라고 하면 이거 좀 수리에 있다 너다 또 강호가 상하실 뭐가 면역이라는거야? 저 새끼 집중력 갉아먹는데요 오히려 좋아 괜찮아 우리 캠프 있는데 뭐 형이 뚫고 내가 막 다치고 난 한 칸짜리니까 좋음 아무것도 안좌 들어갑니다 4렙이니까 뭐 묶고 따지지도 않고 들어갑니다 4렙이야 4렙 물사원 야 이거는 빨리 이거 타임어택 하죠 이거 아이템 아끼고 그냥 다 때려잡죠 3초안에 누르세요 3초안에 누르기 자기 터놓으면 3초안에 누르기 속기 인속기 생각해 생각도 하지마 3초안에 누르기 3초안에 누르기 보거 쳐야지 보거 5초안에 누르기 개폐기 초만 더 주지 보거 쳤을텐데 보건 나한테 줘요 이거 클릭 무조건 3초안에 하기 누르기 아 이거 처음부터 룰 이렇게 정할걸 버튼 누를 때 7초줄걸 버튼 누를 때 반대안 처음에 돈 너무 안준다 여기 저 터졌어 이미 이거 나 이거 린지 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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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넘기기 이거 써야돼? 이거 써야지 미친 7% 성공함 내가 사실 더 높았는데 이것이 이것이 하스스톤 이것이 시체 누르셈 시체 1 2 3 소음 발생기 호민이 형꺼 이게 왜 내꺼야 이게 왜 내꺼냐고 3 2 1 저 원숭이 내꺼 원숭이 내꺼 원숭이는 톡치기 종수가 톡치기 원숭이 내가 잡을껀데? 아니 하지마 멀링 멀링 3 3 2 1 1 원숭이 담당 원숭이 담당 원숭이 담당 그냥 죽어버리네? 응 다 죽어버려 우리가 세긴 세 여긴 너무 약한데? 남기기 돈 많이 주네 돈 막 쌓이는거 봐 바로 원숭이 담당 원숭이 담당 어 혼란해졌어 오케이 뒤로가기 조펜당하기 나 원숭이 담당 원숭이 담당 원숭이 담당 어 그냥 터져버리기 나 멀링 담당 멀링 담당 멀링 담당 해골 호민이 형 막기 담당 야 이거 빨리빨리 하니까 쾌적하다 진짜 근데 얘는 약하니까 자 좌패기 띠리리링 넘기기 정찰서 크롤 한 번 찌끄리자 저거 나중에 나오면 바로 응 웁 종합 아 무지다 호객이 어 정관님 담당 어 경험치인데 그때 조금 줄걸 황금뿌리앱득 야를 나 집중력 효율만땅 호민이 형 황금뿌리 하나 주셈 호민이 형 알겠음 나 이거 정관이 니가 할거지 좋아지세요 레벨어 야 이걸로 레벨어 배우고 있다니 와.. 체력이.. 얘 한 6레벨 될 듯 어떻게 맞춤? 그냥 플러스 2하면 될 듯 광역공격이 없어서 저거 한 땀 한 땀 다 벗겨야 되네 아 홈민영 있지 홈민영 광역 없나? 광역 있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음 실패해도 괜찮음 광역 광역 일단 실패하면 오히려 좋아 아 근데 왜 성공해 성공하지 말지 그럼 내가 감전을 누구한테 한 방에 잡을 수 있긴 한데 한 방에 잡으세요 여기로 격투가 잡을게 잡으셈 피피하면 끝이니까 나 멀링 멀링 촉촉해 현란 뉴пис 선호 개폐기 감정거리 감정 걸지말고 좆해지 이것도 딜이 솔찬히 나와 Traditional 1도 막기 싫었어 1도 막기 싫었어 좋은 판단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아 되게 불쌍하게 널 부러져 야기채 내께도 좋음 포미념꺼 크리티컬 야 이거 좋은데? 크리티컬 포미념꺼 포미념꺼 신혜수형 신혜수형 17개 17개 깨겠는데 준비 고대분수 3 2 야르 저 보스보다 레벨 높음 헐 가장 튼튼한 배로 항해야돼 우지 배 고치러 가야되요 홍수는 우지도 않아 홍수는 수리비가 수리가 모르겠어요 요님부르그에서 신혜약초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종수씨 불의 화산재 섬에 물상원 그거 있잖아요 그 찌끄리기 한번 해가지고 한번 봐봐요 찌끄리기로? 찌끄리기 있잖아요 찌끄리기 화면 폭을 거칠게 하는거 정차에 스크롤 그러면 어느 쪽을 갈까요 이게 물음표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아예 구름 거친 데가 있거든요 구름 쪽 딱 여기다 딱 여기 딱 여기 잠깐만 아니 잠깐 딱 여기 거기야 그 옆에 구름은 어때 그 구름 좋지 않아 왜냐 화산재 섬을 눌러봐 이 근처야 이 금방이야 없는데? 여긴가봐 와 브론즈 영웅 있어 어? 집중력 가득참 200 파티 100 미쳤다 저거 근데 저기까지 가면 이거 지하묘지 들러서 템 먹고 요님부르그에서 신수 산 다음에 배고치죠? 어때요? 배고치고 종수 너 저기 브론즈 영웅 가면 11랩 되는데 그러네 일단 캐스트 깨다보면 될듯 싸웁니다 지하묘지 간다고? 못참아 구렙이라서 이게 좀 소모될텐데 가지말걸 그랬나? 응 희소할까? 잠깐만 우리 전멸하는거 아냐 여기? 뭐야! 망했나? 밀어내서 해봐 아 화산 이거 어떡하지 밀어내라구요? 집중력 이거 희귀한 진주 여기서 써? 하나 쓸까요? 근데 희귀한 진주는 지금 쓰면 별로거 같은데 형님 좀 아깝죠 그럼 그냥 패셈 그냥 패셈 그냥 팰까요? 내가 힐암 인프 예왕과 팰게요 저 악마가 너무 좀 저런데? 악마한테 아 근데 젖음이 없어가지고 쇼크 면역이라 안되네 그럼 나 힐암 8일 힐하셈 그리고 악마 인프? 아 인프해야겠다 인프를 94%인데 하나 써서 완벽하게 하면 그냥 94% 완벽하게 어 얘 하나만 피해도 다 피하는 애 아니 우리 지금 잘못하면 저 악마새끼한테 템 다 쓸릴 수 있어요 그렇슴 세핀 오 나이스 오 감전면역이야 우리 아 쭈형 쭈형이야 감전면역 이거 악마 전사하면 못 잡나요? 악마 새끼? 악마 새끼 잡자 우리 악 악마 이건 좀 저 못참습니다 아시죠? 또 막 쏟아붓나요? 아시죠? 저 안되는데요? 안돼요? 저는 그럼 밀어낼게요 악마 어때요? 네 좋아요 잘했어 저항 나 다 저항 악마 점사 악 악 악 악 악 못잡을 것 같은데 못잡을 것 같으면 화 황금뿌리 쓰는 것도 답임 아니 어 쓸 것 나 죽는다 불 붙어가지고 죽어 나 혼란 아 제발 나 혼란이라도 내 맘대로 도대체 도대체 나보다 잘해 도민요 나보다 나 나 이거 이거 불 꺼야되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다음초에 제가 힐을 할 수 있긴 하던데 다음에 힐 할 수 있음 단연초 쓰지마요? 단연초 쓰지마세요 단연초 쓰게 쓰지마세요 버티라고? 쓰지마세요 이거 하고나서 데미지 들어오나? 심지어 죽어도 돼 이거 데미지 들어옴? 모르겠어 아 로 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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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일단 저 패샘 내가 밀음 계속 밀어봄 아 근데 저 패 안되는구나 요분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낌이 이렇게 된다는 오케이 너 피함 넌 저항함 넌 때려 내가 맞아라 네가 때리는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나 초팸? 거울 반사 하나 써? 너만 안 때리면 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호민이 형 죽었는데 이게 되는건가? 내가 여기서 황금초 하나 써? 살리면 내가 맨 앞으로 나오구나 갑자기? 근데 형도 마들이라 쟤 못잡지 않아요? 맞어 18이다 종수야 그냥 해 그냥 때려 황금뿌리 황금뿌리 지폭력 써서 잡으면 잡을 것 같은데 그래 황금뿌리가 아까운데 나 안죽어 나 철개 담당이야 너 죽을 것 같은데 종수야 여기서 잘 봐 너 지금 성소 빠지면 조져 황금초가 훨씬 안 아까워 그렇긴 해 널브러졌네 어 이거는 홈인형이 없으니까 오케이 오! 아 이거 똑같은거 같은거잖아 그럼 내꺼 그럼 내꺼 회피 영구증가 내꺼 이거는 홈인형 사용하기 좋은게 좋지않나? 응 순간이동 스크롤 내꺼 나 치료 응 능집 자 호민형 살리고 오 신혜수 형 나이스 오케이 거짓말사개 부활 부활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나 파티치료 파티치료 나이스 너? 한번더 돼? 돼 돼 그럼 해 해 잠깐만 일단 호민형한테 그거 있어 아까 회피 무적 회피 부식성이 아닌데 악당의 맥주 드림 킬 한 번 더 고고 고 저 새끼가? 네 애들 삭제해볼까? 작제? 아니 아까운 리타르단도를 거대 거미에게 쓰겠습니다 릴따단도를 거대 거미에게 쓰겠습니다 거대 거미에게 안은나 펴 나야? 이 새끼가? 내가 봤을때는 잘못 들어와 여기 세다 여기 왜 들어왔지? 누가 들어오자고 한거야? 우리가 10레벨이라 여기 저팩 아이템 먹어서 갈 행복 생각을 했어요 젤리 밀음? 콜? 젤리 밀음? 오 젤리 사라질 젤리가 느려가지고 버라이어티 혼자 신의 수염 먹고 그 다음에 죽음 어 어 감전을 기사한테 쓸까 거미한테 쓸까 감전을? 당연히 기사야 95% 당연히 기사야? 찌릿찌릿 좋아 기사한테 하길 잘했지? 응 잘한거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돼 그냥 심포니 대작전이죠 그냥 심포니 대작전이죠 하지만 감전 드라퍼 이거는 거미한테 이제 나는 감전담당 그리고 거미한테 하기보다는 흑기사한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내가 그냥 거미를 때림? 어차피 거미나 흑기사는 돌아오니까 확실하게 잡으시는거 확실하게 잡으시는거 뱀 샷 샷 봐봐 감전 풀림 좋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젤리? 여기서 나는 미친 리따르다안 도 리따르다안 도 또 밀려 또 밀려 젤리 못 때려 젤리? 그럼 나는? 젤리 화남 이 녀석한테 다시 감전 조팸 그리고 감전됐는데 내가 패도 되고 해도 되는데 호민형이 밀면 되니까 나는 얘를 찔름 찔름 뱀 난 여기서 또 한 번 리따르다안 또 야르 또 밀려 언제 때려지니? 밀리지 않아 왜냐 느려진 디버프라 안 밀려 남전 면내 호민형 잡아먹기 중독 중독 다전초 있어 다전초 두개밖에 안 풀리지 않아? 중독 백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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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버 어 축하 축하 아 흠 이게 또 생겼네? 아뇨 아니 이거 그냥 싸웁시다 안 싸워요 이거 뭐죠? 마시자 형이 늙이라도 먹어요 형이 늙이라도 먹어요 오우 마시 마셔서 정화하자 오 깼어 잘 싸웠네 우리 많은 걸 얻었어 어 럼주 이거 호민이형 약하니까 나 안약하거든? 호민이형 꺼다 아하하하 아니 방어력이 형 꺼 나왔다 형 줘 이거 아 형 줘? 알았어 형 꺼잖아 형 꺼지 이거 형 꺼다 호민이형 꺼지 이거 내꺼라고 하면 무조건 장착한다 하하하하 자 이러면 여기가 키우는 거야 나 나 철개 담당 근데 격려가 뭐예요? 격려가 무슨 소원하지마 그 격려 옆에서 그거 해주는 거 명중률 보정 그냥 하잖아 그거 없어도 하잖아 그렇죠 나 원래 있어 아 침착민들이 야영하셨네 그쵸 폼인형도 가서 야영하자 돈 주고 제가 쇼핑해서 갈게요 거짓 발사계는 거짓 발사계는 아니 이런거 건들지마 왕왕 10레벨이야 이거 좋 터질거 같아 왕왕 응 야 이거 보니까 또 히오스 생각나네요 검은음을 보니까 왜요? 하지 못한 궁극기였거든요 아 시장 자 시내 수염 3개 단연초 3개 잠깐만 이거 뭐 템은 뭐 없겠지? 동면역 뭐 있어요? 템이 번개검 있는데 침착민들이 넘어왔고 얼어붙은 망치 두손이고 키민지 용가죽과 에이 뭐 괜찮은거 없네 그럼 제가 여기서 정차이스크로 하나 살까요? 아니야 다년초 다년초는 좀 사야되는거 아닐까요? 다년초 3개 정차이스크로는 필요 없을거 같아 우리 이제 들이받을거잖아 아 마녀의 뼈를 좀 사도 저주 면역이 많겠는데 호민이 여기 있을거 마녀의 뼈 하나만 더 사갈게요 관통이 약하다 이 관통은 내꺼는 소음발생기 팔게요 잠깐만 배수리할 돈 남겨야돼 맞네 서비스 여기 가서 해야되죠? 그늘지난고 가서 저 그러면 자물쇠 따게 팔게요 필요없죠 자물쇠 따게 필요한가? 필요없을거 같애 던주는갈거 아니면 어? 마을이나 축제 야시장과 한 블록 떨어진 위치에서 턴을 맞추면 골드를 획득하는 내 패시브가 있었는데 잠깐만 여기서 서비스에서 배수리가 여기 없거든요 배수리 얼마인지 모르죠 배수리 배수리 위에 그늘진 항구 가보세요 여기 들어가야 볼 수 있어 거기서 종수씨 그늘진 항구로 가보세요 걸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마녀의 뼈가 우리 몇개 있어요? 마녀의 뼈도 저주 걸리면 호민이 형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마녀의 뼈 저는 없어요 우리 다 녀석이 8개에요 하나 있어요 저 하나 있어요 마녀의 뼈 하나 있어요 하나만 더 살까요? 근데 이거 돈이 없으면 아 침착맨님 돈 있으니까 침착맨 돈 많네 하나만 살게요 마녀의 뼈 왜냐면 나랑 병건이는 뭐 저 근데 나도 저주는 저주 면역 있어 병건이도 저주 면역 있어 했어 했어 그럼 제가 올라갈게요 왜 배 수리하세요 서비스 195원 와 딱 맞네 있을테니까 배 몰고 오세요 수리함? 나 픽업하지 마세요 나 픽업 안하고 그냥 가실 수 있어요? 픽업 안하고요? 왜요? 배가 와야 수리할 수 있는거 아님? 나 한방 더 자게요 그러셈 어? 되나? 배를 갖고 일로 와야 수리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나 돈 없는데? 배가 없어서 수리 키트가 안돼요 이거 내가 아니면 배를 계속 움직여야 돼가지고 형 타샘 타샘 왜 이렇게 이동력이 없어? 병건이 다음 쟤 잡아야겠네 어쨌든 저 해적선 경비상황 돌아가.. 돌아가도 돼요? 돌아가도 돼요 무조건 잡아야되죠 정박하려면 돌아가도 돼요 돌아가도 돼요 돌아가도 돼요 저 그리고 엄청난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혜의 선수 있어요 얼방 추가경험치 획득 다 끝나서 경험치는 필요 없는데 개혁함 뭐야? 얼방이 있어 무기상이네 갑자기 나타났어 어? 와 미친 흑여석 지팡이 너무 사고싶다 흑여석검 뭐야 이거? 크리티컬의 최대집중력 너무 사고싶다 흑여석검도 좋은데 관통있어 검은 흑여석 검은 근데 쌍수임 양수임 양손 아 양손이구나 저 흑여석 지팡이 너무 좋아보이는데요 미쳤다 지팡이 하고싶어요? 하고싶은데 재합체도 죽음의 강성 사고싶으면 한시간 더하면 돼요 파밍해서 그러면 굳이 안그래 감정이 더 좋은거 같애 갑시다 아 근데 돌아가야되네 이렇게 또 어차피 보스는 감정 안걸릴거 같은데 젖음상태가 없기 때문에 어 그렇긴 하겠다 할려면 내가 젖음을 해야돼 근데 또 젖음 면역도 있을거야 아마 나 돈좀 줘보세요 200원 줘보세요 왜요? 수리하게 수리하게 좋아요 제가 드려야되죠 네 그건 모자라요 양손님한테 200원 2,000원 흑여석 흑여석 지팡이가 244원이거든요 네 어 나 아이템 팔 수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할까 그럼 아이템을 줄 아 나도 아이템 필요없는거 다 줄게요 저 이러면 어떻게 할거임 여기서 물에 책을 팔고 이미 팔은 물에 책 낡은 가죽 부츠 용가죽 부츠 마법에 걸린 진주 어 이거 좋아보이는데 흑남멸 어 이거 되게 좋아보이는데 나 이거 왜 안쓰고 있었지 마법에 걸린 진주 자꾸 나한테 뭐가 들어오는데요 호민이 형이 넘겨주는거야 아 좋음 그리고 내가 마셔야겠다 악당의 맥주 장착하고 잠깐만 저 흑여석 지팡이를 돈을 주시면 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흑여석 사샘 돈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감전이 우리가 필요하면 좋은데 보스 면역일거 같아 보스 면역일거 같아요 그리고 젖음도 면역이라 아예 CC가 안 들어갈거 같아 맞아 이거 그냥 딜이 좋은거 같아 이거 애초에 젖음 옵션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흑여석 사고 저 성소 찍고 진짜 끝냅시다 좋은 생각 보스가 보스가 감전을 쓸거 같아요 그거 왜 나한테 돈 왜 줘 보스는 감전 쓸거 같아요 모르겠어 물이라서 모르겠다 물 면역이 있고 감전 면역이 있고 감전 면역은 근데 있어야 됨 그래? 알았어요 왜냐 좋음 저 그리고 얘는 관통이에요 흑여석 삽니다 아니 물면역이 좋을거 같은데 그러면 번개지판기 팜 딱봐도 물속성이라서 물면역이 좋다고? 왕필유트도 팜 해적반다나도 팜 세련된 목걸이? 지력? 아 지력? 저항 네? 아니 아니 그 최변수님 저 그 뭐냐 그 사드릴까요? 독푸는 풀 좀 나눠주세요 한 두개만 아 여기서 번개가 나갈거 같은데 삼재창에서 상주체도 번개 안나가 꼬민이 형한테 하나 둘 셋 네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형님이 제일 좀 허약하시니까 하하하하 아니니까 체력이 침덩어리라고 하지마 아이 그런 얘기 안했어 그냥 허약하시다 그랬지 마녀뼈도 주세요 마녀뼈? 저 저주 걸리면 계약해지니까요 맞아요 제가 드릴게요 우리는 저주 안 면역이야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나는 뭐 면역이야 순간이동속으로 4개 꼴란 흠고 젖음 그러면 다 됐어요 뭐 필요한거 있나요? 없어요 성소 찍고 진짜? 아 근데 이거 집중력하고 다 채우고 가야죠 갈거면 그러면 저 집중력 써도 저 한잠 잘게요 네 아 잠깐만 멀자 아 또 이 짓거리 했구나 한간씩 잘하는 척 근데 집중력을 써서 멀잔다는 거예요 아니 저 캠프 아직 하나 남았잖아요 아 집중력 써서 간다고? 오케이 명상하셈 가서 하나 3개 써서 아니 이 새끼 저 템 쓸까요? 네 뭐가 있냐면 제가 그게 있어요 아이템을 써서 아니 우린 뭐 그거 있지 않았어요? 크라이킹 안걸리는 아이템? 저 저 쟤한테 뭐가 있냐면 일단 때리세요 혼민이 형 왜 해야되지? 내가 리테르단도리 아무것도 혼민이 형 머리 좋은거 쓴데 왜 그 아가미 씀? 모르겠지 이게 짱이야 아 만난 상태에서 쓰면 안돼? 그럼 촉수 하나 잡죠 형님? 전에 게 좋았던거 아님? 이거 밀어볼까요 한번? 자 집중력 쓰신거에요 형님? 우리 아깝지 않나? 왜? 왜냐면 보스 잡으러 가야돼 그럼 또 기다려야돼 다 풀 컨디션으로 만들라구요 그러면 왼쪽 촉수를 리테르단도를 칠 수 밖에 없네요 도망가는거 아까 하나 있지 않았나요? 무조건 도망가는거? 무조건 도망가는거? 부식성 잉크 있어요 부식성 잉크 있어요 일단 리테르단도 칠게요 부식성 잉크 한번 써봐요 아 이거는 부식성 잉크는 몰아내는건데 그 전에 써야되는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내가 말하는건 그냥 다 무조건 튀는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겁쟁이 클로버가 있는데 이거 나만 튀는거 같은데 다운 턴을 넘기게 됩니다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아 너만 튀는거다 아 너만 튀는거다 아 너만 튀는거다 일단 부식성 잉크 써볼게요 어차피 이거 쓸데도 없잖아요 네 쓰세요 안 써져요? 촉수 열심히 팹시다 촉수 패고 돈 다시 모아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풀칭전하고 생채기 하나도 안난 상태에서 보스까지 가기 콜 오케이 왼쪽 왼쪽 촉수 점사 점사? 1시간 연장 1시간 연장 여러분들 그 집중 안하시면 1시간 연장입니다 배손상 오케이 1시간 연장 오히려 좋아 1시간 연장 2인분 추가요 맞아 맞아가 증가됐어 맞아 증가 그리고 나 감전 없어짐 감전 없어짐 하지만 흑요석이 있음 있음 그리고 호민이형은 아가미 저거 떼셈 저항무시 아 저항무시 죽음의 감성 흑요석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꼴백실치에 저 뚝뚝 떨어지는거 일단 개팸 오 오 다 피하고 해피 마감 해피 철개담당 나 그리고 국건이 왜 계속 안터지지? 씨 모르겠어 패시브 뭐 국 끓여먹었나? 뱀 치명타 오 이게 호교석이야 호교석이야 어 호민이형 쳐다보기 3시간 연장인가요? 오케이 개 회피 시선 회피 시선 회피 시선 회피 회피 촉수 촉수 촉수를 밀어냄 어때 왜냐 뒤에 두 분이 잡을 수 있음 콜 좋음 그리고 두 분이 때리셈 개패셈 촉수 둘이 따로다 안도 그럼 막타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 뜨거 다 뜨거 다 뜨거 큰 손해가 없는데? 큰 손해 없음 오히려 좋음 성수 찍고 이제 풀컨디션 유지하고 끝냅니다 난 여기서 명상암 그쵸 명상 오 여덟 칸트암 개꿀 어 갑자기 위에 저 족같은게 생겼습니다 정글로크 그럼 내가 여기까지 가고 호민이형이 추가 경험치 획득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제가 가드림 바다로우기 내려가지마요 어후씨 갈생각 없었는데 갈뻔 어 백허성? 저 부식성 잉크 쓰고싶어요 부식성 잉크 쓰고싶어요? 크라킹 9톤 동안 못오게 아니 방금 왔는데 오겠어 그럼 호민이형한테 드릴테니까 쓰세요 호민이형템쓰는거 아니 호민이형 쓰지마 안와 혹시나 이거 지금 쓰면 쫄보야 쫄보해 쫄보해 지금 두시간 늘어날 수 있어 호민이형 제가 드릴테니까 써주세요 이거 잠깐만 우리가 돈이 필요한게 뭐야 없어 있지 우리 이대로 갖다 박아 아니지 아니지 종수야 배가 한칸 달았잖아 괜찮아 괜찮아 셀떼음 소리 하지마 가 나 지금 화장실 다녀올테니까 바로 시작해 알았음 어디로 가요? 어 잠깐만요 타고 왕한테 가 가셈 근데 잘못 클릭해서 받아둔걸 가면 안됨 야 배 체력 바코드 봐 미침 낚시 한번 해야지 낚시 하셈 그리고 체력 달면은 다시 한시간 연장 나 가죽 부츠 3개 3개 나중에 나갈 때 그 그 골목길 가면은 다마스에서 그 바꿔줍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자 세레턴 이제 봤죠 종수 화장실 가는 동안 하셈 그리고 스컬지가 오고 있음 놀랍게도 저장할 수 있어 저장할 수 있어 그리고 수리 키트를 쓰라는 거는 두 칸이 차는데 지금 하면은 아까움 전투중에 전투중에 체력 회복하는 배용 포션이기 때문에 아까움 보스랑 싸우고 있을 때 쓰는 거임 딴딴딴 형님 네 수리 키트 형님 저 부식속 잉크 주세요 다시 제가 쓸게 근데 우리 수리 키트 하나 더 구비해야 되는 거 아님 네 326원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님 장 싸움 호민 형님 예 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쓸게요 그리고 좋은 소식 있음 뭐요 저장이란 걸 알아낌 호민 형이 그래서 우리 여기서 꼬라박하는데 저도 안 끝남 저장 있음 응 저장 있잖아요 ESC 누르면은 저장 및 종료 있잖아요 저장 있었음 저장 있었음 아니 그럼 그냥 끝나는 건가 종료인가 그러지 않을까요 호민 형 안 누름? 호민 형 안 누름? 호민 형 안 누름? 저 싸움으로 갑니다 저 패샘 진짜 끝내샘 이 지긋지긋한 거 끝내샘 바다의 왕 바다의 왕 아니 여기 뒤에서 못 쳐 뒤치기 안 돼 이거 그럼 내가 돌아감 내가 돌아감 멀링 마법사선 바 건드리지 마셈 우리 풀피 안 건드려라 풀컨디션 유죄야 설마 설마 물사원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아님 아님 그건 아님 선택임 그건 선택임 개인의 선택임 그리고 난 일로감 그리고 일로감 그리고 그리고 잉크 써서 그 잉크 땜에 크라켄이 모돔 기습 가능 기습 가능 기습 가능 기습 가능 기습 가능 아 너무 낮아 황님 내가 기습? 아 침착맨이 저게 너무 낮아 저한테 주면 제가 이거 써가지고 집중력 좀 써가지고 기습할까요? 기습 쓰면 바다의 왕만 됨? 기습 쓰면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기습력 너무 아까워 그냥 싸우죠 기습 할거면 내가 하고 아니면 그냥 싸우죠 저기 뭐야? 두려워? 한심한 강아지가 통째로 바닥으로 빠졌습니다 저쪽도 세명이고 우리도 세명인데 뭐 한명 상대해야돼? 아 쟤네 감전이 찌끄레기한테 댐 아 그거 쓸걸 번개창 종수야 그 어떻게 가운데 저 이거 이거 템 다 쓰면서 우리 템 다 써 잠깐만 일단 시작할 때 템 하나 쓰셈 일단은 속도 올려주는 거 쓸래요 그리고 경험치 경험치 일단 먹고 왠지는 못하지만 한 턴에 하나밖에 못쓸 한 턴에 하나만 쓸 수 있음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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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 썼어 아직도 모름 자 그러면은 본체를 쳐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본체 800댕 촉수부터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거 찌끄레기부터 잡고 와요 이거 있잖아요 나 그거 할까? 다시 죽어버리는 거? 턴 죽어버리는 거? 그거 해도 돼 그거 해도 돼 그 의미가 있나 지금 하는 게? 그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촉수 촉수부터 잡죠? 하나하나 촉수 다시 잘할까? 다리가 8개라 문호는 그러니까 다시 잘하나 이거? 근데 이거 지면은 말이 안 되는 게 11렙 11렙 10렙인데 보스보다 우리가 레벨이 높은데 지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스일 수 있어요 그냥 촉수부터 그냥 천천히 잡아보죠 한번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일단은 집중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촉수니까 아 사용할걸 자 저는 여기서 어떤 템을 쓸 거냐 전투 중에서는 속도 올라가는 거 있고 회피 은둔초 하나 쓰고 갈까요? 은둔초 스샘 아 좋죠 괜찮죠 아니면 지옥불 구슬이 있어 어 그거 턴을 완전히 소모해 25에 데미지를 입히고 화생을 100% 발생해 지옥불 그거 말고 전체 그 속도 올려주는 거 하나 있지 않았나? 그거 썼나 다? 제가 호민이 형이 갖고 있을 거예요 지옥불 그거 말고 펄 담당 전체 속도 올려주는 거요? 구슬 구슬 담당 없는데 호민이 형 없어 지옥불 한번 아낄까요? 지옥불은 그거 딜이죠 그거 딜 딜 겸 화상딜 먼저 쓸수록 좋겠네 그 쓰샘 쓰샘 그럼 내 턴 넘어감 응 두두두두두 씨 어어 야미파파 종수만 처맞기 어어 속박 호민이 형 영원히 뒤로 호민이 형 한숨 자고 오셈 그리고 나는 쇠기풀 하나 씀 우리 그리고 집중 아끼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저 뭐야 진주 개많음 진주 개많음 집중 아쌤 아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드디어 알음 드디어 알았어 드디어 알게됨 자 바다의 왕 하는 거 보자 슬롯 3개짜리 배손상 배를 부수 배를 부수 쟤는 배 부수는 역할 쟤도 배 부수 나는 부수라는 역할 배 부수면서 난 배가 아닌데 감전 감전 뺐죠? 어 나 감전 뺐는데 왜? 왜 뺐어? 감전 감전 없.. 감전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아 있을 것 같은데 채팅창에서 감전 없.. 아아 채팅창 그러지 말지 감전이 핵심인데 근데 감전 걸려도 괜찮은게 어차피 집중력 하나씩 쓰면 되잖아 어 맞아 인생보 있어? 훌랄라지 없어? 인생보 없어 훌랄라야 여고 나 여기서 아이템을 하났어 물 감전 둘 다 쓴데 오케이 왼쪽 때려 잠깐만 호민형 죽겠는데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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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근데 호민형이 다행히 얼방이 있어 아 얼방이 있어 그리고 경험치가 의미가 없어 이 추가경험치 획득 성소는 거울조각을 내가 지금 쓸까? 근데 이거 거울조각 쓰면 턴 유지가 영원히 되는건 아니잖아 그치? 응 지금 쓸 필요가 없겠지? 근데 지금 쓰는게 좋아보이는게 상대가 3턴 때리잖아 그중에 한턴은 맞겠지 뭐 날 때릴까? 안 때리면 어쩔 수 없고 간다 고 나 촉수때림 응 촉수로 때리는데 뭘로 때리냐 어.. 관터 우리 지금 이거 풀 딜러야 돼 뭐 밀고 이런거 필요 없어 배수리는 지금 써도 됨 왜냐 이 두칸 차기 때문에 반사? 화염딜이 솔솔함 저는 죽음의 광선 씁니다 근데 잠깐만 지금 데미지 반사를 저 이거 본체에다 최고급 딜 쓸게요 네 잠깐만 힐해야되잖아 은둔초 쓰셈 잘 모르겠으면 은둔초 쓰셈 은둔초 쓰면 개이득 호민이형도 잘 모르겠으면 은둔초 쓰셈 혹은 저 빨라지는거 쓰셈 개이득 내가 근데 딜러면 호민이형 죽어 나 힐해야돼 다음 턴에 돌아왔을 때 내가 이번에 만약에 속박이 풀린다면 그 호민이형 안죽어 턴 턴 턴 밀어볼게 시달득이 없는 지혜의 성소에 있어서 안죽어 저거 어차피 추가경험치 획득이라 그냥 진짜 순수 그 천보임 나 여기서 단연추 쓸까요? 이거 쇼크 없어지게? 쇼크 안 없애도 됨 왜냐면은 집중력 포인트 하나씩 써서 넣어서 쓰셈 지금 진주마 포인트 안 아껴도 되요 네 포인트 계속 쓰셈 하나씩 이거 써야돼요 이거 이거 뭐 쇠기를 왜 써 왜 아 밀게 뒤로? 어 이거를 계속 써야돼 밀어도 됨 어 밀어도 됨 좋아 그러면 나는 촉수 때림 나 또 버라이어티하게 하나 먹을까? 어 아 근데 먹을게 없네 이거 집중력을 촉수 많이 밀었어요 집중력 써? 집중력을 쓰고 어 써? 나 확률이 너무 높은데 집중력 아 그럼 뭐 쓴냐? 반사 이러면 잘 됐어 내가 나 왼쪽 촉수에 죽음의 광선 씀 뭐야? 반사 쓰면 면역이야? 자 갑니다 뱀음 나도 때리고 반사 아냐? 아냐아냐 다 막고 반사야 써있잖아 아니 오른쪽에 다음 공격의 데미지를 모두 박았는데 1.9 반사 써있어요 친절하게 한글로 13시간인데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지금부터 알면 돼 지금부터 알면 돼 지금부터 알면 돼 그리고 호민이 형 그 X같은 지느러미 빨리 빼셈 형한테 X같은이 뭐야 병건아 아니 지느러미가 지느러미가 축축해지 막타 치셈 저거 촉수 잡아 지금 내가 저 모자 땜에 안 젖은 거야 줘 근데 그게 감전 면역이었다면 나이스 촉수 이거 안 잘하겠지 안 잘하지 잘하면 잘하면 이제 본체를 치면 돼 그때부터 내가 또 지워볼게 내가 저 촉수 또 지워볼게 오른쪽 강선가요? 오른쪽 촉수 응 그래도 딜 많이 들어가 내가 저 촉수 또 지워볼까? 형 여기서 응 희귀한 진주 쓰는 거 별론가요? 아니 지금 쓰려고 아 좋았다 아 여기 많아 악기통이고 이거 초기화합니다 오케이 그냥 아 좋아요 근데 세 개를 꼭 다 써야 돼요? 확률 확실한 게 좋잖아 불안한 게 뭐냐면 저 오른쪽 촉수 뒤에 것도 지금 들어간 거 같거든 저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따 종수야 왼쪽에 이따는 종수야 아아안도 어? 저 집중 또 씁니다 아시죠? 저 제 스타일 죽음의 강선 벰 122딜 짜릿하다 야 이거 종수 아 근데 내가 끝을 못 내네 끝을 못 내 괜찮아 호민이 형이 끝내 좋아 종수 진짜 미쳤네 딜이 그럼 아 근데 감 좀 먹어?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어차피스를 집중 다 리타르 다 안도 이것도 먹어 암튼 먹음 좋아 좋아 샷 자 이러면 나도 먹어 야 이거 이제 뭐 끝났지 뭐 촉수 다 뭐 빠졌는데 그쵸? 우리 그리고 놀랍게도 신의 육수염 16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48 조패성 저패기 공격까지 100딜 흰탕맨 님이 밀 수 있어? 아니 패는게 낫나? 수리함 일단 수리함 아 좋아 수리키트 좋아 든든해 그리고 나는 집중 하나 씀 두개 다 씀 하나만 써도 돼 아니 나 또 쓰게 종수야 자존심이야 효율 이전에 자존심 문제야 면역이구요 나는 여기서 또 뭐 먹어야지 호난상태? 이건 좀 그렇고 제가 힐 할거에요 뽑을게 없네 이따로 다 안도밖에 할게 없네 어 생각해보니까 저 초기화 시키면 됩니다 제가 좋아요 오케이 초기화는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침착맨 님 집중 쓰세요 집중 씁니다 그리고 진주 쓰면 돼요 집중 쓰고 진주가 되나요? 안됩니다 봐봐요 집중을 쓰고 진주를 쓰라고요? 어떻게 되죠? 안되죠 아까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건 똑같아요 초기화 초기화 뒤로가 뒤로가 그럼 나 여기서 힐함 많이 밀었다 많이 밀었다 많이 밀었다 나는 계속 밀고 두 분이 때리세요 힐을 다음에 할까요? 힐 도 하지마 힐 도 하지마 그냥 개패샘 이번에 패고 내가 다음에 또 무효화 시킬 에엠 백식 들어가네요 여기서 리타르단도 하고 다음에 내가 지울게요 리타르단도가 뭔데요 그냥 패는 거요 어 패샘 취UP 집중 다 쓰시지 아니아니 아니 집중 다음에 쟤를 지우는거 쓸 그러면 저 힐 안합니다 여기서 네 오오오오오오 우와 백이십육 하 datos어 자 병건이 다 써 호민이 형 하고있습니다 호민이 형 쓸거임? 쓸거임 뒤로가 뒤로가 안써도돼 그럼 나 여기 또 패? 써도돼 써도돼 이거 어떻게 해야돼 그럼 나? 써도랑 지우면 우리 또 때릴 수 있을듯 지울게요 호민이 형 이거 집중 다 쓰면은 다음에 종수가 쓴 진주 그러면 진주 진주 쓰고 다 쓰고 개패샘 1도 안해 난 또 백 그리고 나는 또 미름 우리 미쳤어 사기꾼들이야 근데 나는 약초술사인데 왜 딜이 세냐 되게 핫스토 역겨운 덱을 보는거 같아 우리 그러네 또 미름 벽댁 벽댁 집배력 다 써서 아무것도 못함 죽네야 그룹 그리고 신의 수염 16개 남음 오케이 이러면 제가 막 끝낼거 있을거 같은데요 이거 그냥 딜하면 돼 물이 네명 네번 넣는거 나도? 저 다음에 황금초 빨고 죽이면 돼요 아 호민이 형이 딱 맞다 난 네따라단도에 풀 집중써서 오케이 끝 오케이 아 뭐야 얘 우리 신의 수염 16개 어따 써 국 끓여드셈 신의 수염으로 그거 해 미역국 시내기국 해먹어 아 죽네 싫은데 뭐야 이제 엔딩도 안나와? 이제 엔딩도 안나와? 아 설마 3종 해봅 3종 해봐요 코 5 5 zucchini 거기로 가야되는거 아냐? 그러면 예 바다의 왕자 아니었을까? 어? 뭐지? 아니면 촉수도 다 잡아야 되나? 왜냐면 대양의 대양의 오른쪽에 대양의 왕을 처치하세요가 체크가 안돼요 맞어 얘가 대양의 왕이 아니에요? 얘가 아닌나봐 얘 누구예요? 얘는 그냥 회이크였나봐요 얘 누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는 그냥 왕이 아니었어 그냥 크라켄이였어 에이 거짓말 사천왕 저 사천왕 중 한마가 진짜야 속수 촉수 4개 중의 하나가 아니 사시지를 눌러보니까 여기 뜨는데? 응? 화산재섬에 물사원을 쳤지 이거 천택이라고 나오는데? 뭐지? 아니면 가야될수도있어 이거 버그래요 버그라는데 그냥? 이런적 없다는데요 배를 움직여보래 채팅창에 배를 움직여보래 배한번 움직여봐 오하튼으로 가보시죠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나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나 진짜로 바다의 왕을 물리쳤어요 저자식 왕 맞았네 왕 맞았어 맞았네 얘가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요 여기 동상 봉우리는 정말 진짜 X같은 게임이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참 그렇다 아무튼 이 업적은 숨겨둔 보물 전부를 받기 마땅하군요 불의 덕선장 아직 거기있나? 그냥 갔어? 열 밖에 하고 갔어 이거 간다고? 13시간 했는데 어쨌든 구했어요 스페셜 PC타코 스페셜 PC타코 스페셜 PC타코 불길하다 더이상 말 안할 것 같아 왜 끌는다고? 아 지난번엔 느꼈어 이 게임 되게 쿨해 가세요 어서 쿨쾅걸렸어 이번에는 그래도 뭐 먹자네 타쿠나 먹제 저번 엔딩보단 낫다 저번에는 너무 길찾기였고 이번에는 좀 약간 클리어 저기 있었어 아 맞아 우리 시내수염 18개 남았는데 왜 아꼈지? 시청자들이 시내수염 어디다 쓸거냐고 그렇게 난리 쳐도 돼 우리가 저번에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 바실리스크 때문에 그때 모질랐잖아 그렇게 욕먹으면서 아꼈는데 쓸걸 근데 이럴거면 약초상 약초상을 왜 했죠? 마법사 할걸 그랬네요 딜이 그냥 나 딜러였는데? 근데 약초 약초쟁이가 있어야 돼 왜냐면 그 특이 없으면 장비로 특을 채워야 돼가지고 그 파티치료를 약초상이 있으면 너무 학자하지 말고 그냥 약초상으로 딜하니까 딜 줄네 잘 나오는데 근데 우리 로어 점수 쌓인거 봐 미쳤어 몇 점수 쌓였어요? 63점 오 진짜? 아 그리고 음유신 되게 좋다 음유신은 음유신은 해금을 해놔야겠어요 음유신이 진짜 그 보조로 너무 좋음 너무 좋아 자체 감전 아니 그 상대방 그 패시브 감전 그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난이도 해야죠 뭔 소리나는거에요 정신차려요 다음 난이도는 진짜 좀 도전정신이 좀 아니요 저는 도전 안할래요 도전을 안한다고요? 로어를 도전하지 않는 삶? 로어를 받았는데 도전을 안해? 저는 로어로 원숭이 가면 같은거 살래요 아 그거? 우리 아니 그거 됐어요 도금 됐어요 맞아 아니 이거 캐릭터를 세개 남은거 안 나온거에요? 노사 PM 해금할거야 여기 작은 조우 다 해금해놓고 위치 다 해금해놓고 야시장 이런거는 같이하면은 뭐 상관없고 야 이거 좋네 추가경험치 추가골드 로아상점이요? 로아상점은 작은 조우 다 했는데? 로아상점 이거 할까? 이거 호민형이 했잖아 해 돈 많은데 리타르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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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해보니까 한소 무기의 방패가 짱인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소는 좀 그렇고 와 이거 되게 좋다 허서의 아이기스 파티방어구의 티모 제우스의 양날검 짱좋다 이것도 감전 와 이거 미쳤다 제우스의 양날검 근데 한손이야 양날검인데 해금 조건이 있대 이거 맵에 어떤 특정 특정 던전을 깨야된데 형님 얼어붙은 키타라는 아이템 되게 좋아보이네요 리타르단도 3단계 있고 18% 추가 홈스 골드 내가 여름 열었어? 왕신리우트는 내가 열었구나 그래서 나왔구나 지하요정 주술사 여름분 지하요정 주술사 어디있는거에요? 작은 조우 우리 로어상점 안떠 로어상점을 제가 지금 해금했어요 혹시 열어두시면 3명 다 했어야 되는건가? 친절한 야영객 하나만 해도 인어가 우리 보였잖아요 나 인어 안 열었거든 저 작은 조우에서 인어 빼고 다 열었어요 그럼 인어는 호민영이 열었죠 작은 조우는 열필이 없어 나 작은 조우 다 열었는데 그니까 니가 열었기때면 열필이 없다고 이제 그리고 로어상점 위치있잖아요 위치매니엣거 제가 여기서 실버영웅, 브론즈영웅, 크라킨 등불을 열었거든요 나머지 분들 알아서 열어주시고 등대는 있었잖아요 아까 등대 있었죠 호민영이 열었어요 등대? 호민영이 열었어요 등대? 네 지역 아레나 여신 분 지역 아레나? 호민영? 네 신비한 연못 호민영 열었어요? 네 야시장은 열었고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 여기 다 열림 그럼 우리 이제 아이템 보죠 아이템 아이템 로어상점 열어놨으니까 저는 여기서 그 허서의 아이기스랑 제우스의 양랑검 이 두개가 탱커가 쓰면 사귄거 같아요 감전있고 파티방원구에 힘있어서 이거 두개 짱인거 같아요 그거 이미 제가 열었습니다 둘다? 네 근데 왜 못 뽑아요? 몰라요 우리가 땅이 너무 적어가지고 상점이 안생겨요 이 맵이 저 물어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이템에서 세번째 있죠 벨리네폰 열었습니까? 세번째 벨리네폰? 네 안 열었습니까? 잠만요 나 게임 좀 다시 들어가고요 이거 초반템이라 구려요 근데 초반에 나오면 좋잖아요 그것도 맞죠 무난하게 넘겨주잖아요 맞죠 그리고 내가 있는거 빼고 다 여쭤보고 열면 되니까 제가 일단 그 여쭤보겠습니다 왜 싸? 다 열어 윗라인을 침착민이 다 여세요 돈 많으니까 윗라인을? 물어보고 호민이형 열었을 수도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호민이형 왜 이렇게 맨날 정없이 끝나면 바로 꺼요 코더게임을 피곤하시잖아 형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만큼 피곤하시다는거지 불옥이야 형님 만으로는 아직 30되시죠 만으로 서너아홉이죠 한시간 연장 우리 다음 이거 포더킹을 하려면 이거 체크해야 돼 위치는 우리 다 열었죠 캐릭터는 이거 그냥 개인이 할 거니까 이건 상관없고 저 캐릭터 샀어요 캐릭터는 원래 자기가 각자 열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침착맨님이 제우스의 양당을 허셔의 아이그스를 열었으면 뭐 다 열었는데 딴 번은 다 구제이 같은데 그래도 열어놓으면 좋긴 좋을거임 호민이형 접속했어요? 로딩이 계속되네 이상하네 1시간 연장 1시간 연장 어? 응답이 없습니다 형 그거 그 공용프로그램이 네 코인이 계속 실패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옆에서 리타르다안도 이거 왕실 왕관 왕실 왕관 좋아보여 전투 구제 들어왔어 들어왔어 파티 이거 완전 팀플게임 저 윗에 윗줄은 다 해금했어요 처음부터 해 체크하기 아이템에서 윗줄 다 함? 아이템 아이템 어 다 했어 다 해금했어 위에 그럼 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소형포 없거든요 다섯 번째 소형포? 소형포 있는 분 없어요 근데 이거 안 써도 될 거 같아 안 해도 됨? 소형포? 나오면 쓸 수도 있음 있으면 좋지 양손인데 데미지 12밖에 안되고 이거 재장전해야 돼요 진짜 세상 쓰레기에요 재장전? 어딨어 재장전 옵션이 저 자 여러분 총이기 때문에 그냥 포스트가 해금한 것만 게임 내에 등장한대요 네? 그니까 방장이 해금한 것만 게임 내에 등장 아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나 아까 내가 해금 안했는데 막 어둠카니발 야식장 다 나왔잖아 인어 나왔잖아 인어 조수씨 인어 안 열었는데 인어가 나왔잖아요 나 인어 안 열었는데 나왔어 소민이 형이 열었잖아 내가 열었어 그니까 그러면 일단 소형포 엽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저 어차피 로아 넉넉하니까 그리고 다 있고 저는 두 번째 줄 다 있고 얼어붙은 기타 다음에 일강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강모 제가 해금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힐덼브란트의 비축품 왜 아래로 내려가죠? 나머지 줄 안합니까? 뭐야 서로 열린게 달라? 그럼 자물쇠가? 같이 했는데 아이템 칸에서요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때까지 다 열려있어요 아 그래? 그럼 종수씨가 진행하세요 제가 진행할게요 자 일강모까지 남 아이템 첫 번째 줄 일곱한 다 있죠 호민이 형이 네네 두 번째 줄 다음 혹시 1,2,3 다음? 일강모까지 남 오케이 일강모까지 내고 세 번째 줄이 왕실 양날검이에요 37 공격력이고 강타 공격 슬래시 3 사나운 일격 쪼개기 호민이 형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까요? 왜 이게 안 됐지 네 각자 데미지 넣고 이런게 달라서 왕실 양날 저는 그 다음에 왕실 유트는 방금 호민이 형 썼고 아 그래서 왕실 시리즈가 나왔구나 이걸 뚫어가지고 나 왕실 유트 해금 안 했는데 나온거 제가 해금했어요 아 그러면 왕실 활 같은 거 할까? 어 왕실 시리즈 개사기인 듯 근데 이거 호민이 형도 다 안 열려 왜 나만 열려있지? 그거 막 개인별로 막 데미지 많이 넣거나 뭐 캐릭터 뭐 몇 번 하고 하면 주는 걸 거라서 어 오 오 힐을 뭐 많이 한다거나 여러분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 왕실 왕관 있는 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플러스 이 파티 방어 올 파티 그리고 파티 저항 올 15원짜리죠 네 공포 면역 격려 전투 고치 이거는 지원과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호민이 형 거니까 빨리 여세요 호민이 형 있어요? 아니 호민이 형 쓸 거라고 오케이 열었습니다 야 이거 왕실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다 왕실이 좀 그래 그러면 이제 힐데브란트네 아무튼 종수씨가 진행하세요 네? 힐데브란트 힐데브란트? 힐데브란트가 뭐죠? 네 번째 줄 세 번째 아 이거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쓰레기 같은데 저거 해금하세요 아니죠 맨 마지막 줄에 면역 유물 사기야 독저주 질병 면역 이거 목걸이? 독저주 질병 오 이거 제일 짜증나는 거 세 개 모아놨네요 어 해금할게요 아니 이거 힐데브란트 비축품 왜 사기냐면 아니 왜 좋냐면 이건 소모품이라 있으면 좋은 거임 아 그런가? 혼란 상태인데 괜찮아요? 혼란이니까 막 때리잖아요 알아서 때림 그럼 우리 편 때릴 수 있는 거 아니? 우리 편은 안 때림 그니까 그 내 턴에 맘대로 컴퓨터가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침창민님이 사세요 그럼 힐데브란트 삽니다 혼란 면역인 사람이 써도 됨 맞아 작은 조우 제가 삼? 작은 조우 제가 전부 해금했어요 했어요? 저도요 저도 인어 빼고 다 해금 작은 조우 아 작은 조우가 아니다 면역 유물 면역 유물? 오케이 그것도 심정님이 산 제가 엽니다 저 작은 조우 하나가 자물쇠예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어때요? 우리 다 똑같아요 뼈작살 뼈작살 어때 뼈작살 아 이거 한 손이네요? 뼈작살? 한 손인데 왜 이렇게? 힐데브란트 옆에 옆에 좋아 보여 여름? 근데 일반치구 스탯이 엄청 좋은데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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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셨음? 안여셨음 그럼 재염 네 건너 건너 별빛성광 지팡이 별빛성광 지팡이 아까 누가 나 썼는데 이거? 나 안 열었어 나도 안 열었는데 왜 나왔지? 나도 안 열었어 다른.. 다른 거일 듯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재집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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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기로는 그 땡기는 거 아닌가? 아 턴중할 때마다 집중력 하나 차는 거래 집중력 아 턴중할 때마다 집중력이 찬다고? 개 좋네 그럼 사기네 그럼 별빛성광 지팡이 제가 해금 저 이제 로아 없습니다 전 아직 로아 좀 남았어요 캐스터 컵 이제 우리는 다 열었어 일단 열린 건 다 열었어 다 열었어 다 열었어 폭풍의 책 열었나요? 이거 근데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폭풍의 책? 왕실 왕관 옆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아 안 연 게 많구나 저 세 번째 줄에 제가 그러면 왕실 시리즈가 있어요 왕실 양날거 근데 얘는 좀 비싸 다 못 열어 왕실 활 왕실 망치 카오스 지팡이 아 망치는 제가 열었어요 아 망치 열었어요? 네 제가 카오스 지팡이 하나 열까요? 그러셈 카오스 지팡이 그리고 왕실 활 그리고 왕실 양날검 세 개형 돈 다 쓴 그러함 그러하다 아 이런 이러면 이쁜 옷을 못 사잖아 저는 이제 끝 저도 끝 저도 끝 끝 끝 끝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거 또 합니까? 당연하죠 왜 이렇게 당연하죠 100% 다 이 게임은 뭔가 진짜 개 같은데 당기는 게 있어요 사실 재밌는데 좀 개 같아 네 그렇습니다 남은 시나리오 뭐 뭐 있죠? 있어요 몇 개 그거 뭐 서로 우리 서로 싸우는 것도 있고 뭐 뭐 뭐 남은 시나리오 우리가 안 한 게 얼음왕국 땅 파고 골드러쉬인가 얼음왕국도 있고 땅 파는 거라 얼음왕국 안해 서리모험 서리모험 서리모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골드러쉬나 좀 텀이 있어야 할 것 저장고나 한무 서리모험은 짧대 너무 좋지 않아요? 짧대니까 짧으면 위험해요 그래요 아쉬워서 한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지금 지금 이게 우리가 포더킹이 너무 재밌어서 한 번 하면 9시간 10시간씩 해요 짧으니까 지금 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그 사람 배내주세요 서리모험하면 개사기 캐릭터 열린대요 뭐하면요? 수도승 서리모험하면 수도승 서리모험하면 네? 네 그럼 침착맨님이 해오세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이거 3개 캐릭터 아 서리모험? 아니 모든 시나리오가 혼자서 자기가 3개 침착맨 주어민 철맨 주시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돈도 마음대로 쓰고 그럼 내가 하면 난 이미 스포당해가지고 님들하고 할 땐 재미없잖슴 다른거 하면 되잖슴 아니 시나리오를 아는데 어떻게 다른걸 함 다른 시안으로 하면 되지않슴 시나리오 다 해오라고 하지않슴 단계만 해오란 얘기하니 다하면 나는 왜하는거임 내가 왜 다 해와야되는건데 재미있으니까은 아니 그렇지않슴 호민형 주무시는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마무리하죠 시간도 늦었는데 네 호민형은 나는 부러워요 뭐가요? 다음에 또 할 때도 처음하는 느낌일거 아니에요 아직도 몰라 게임 질릴일이 없잖아 아니 근데 아직도 몰라 네 이미 질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질렸어요? 센척한거에요? 센척하느라 안 질린척한거였어요? 저는 지난주에 하고 오늘 또하자 그랬을때 약간 침창미님이 똑같은 시나리오를 하자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네 왜냐면 그건 아쉽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근데 막상하니까 재밌죠 다른 시나리오니까 좀 할만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프리타임이 한달 정도 최소 한달이 있어야 됩니다 응 그러면 4월? 아 최소 4월 월간 포더킹으로 하죠 월간 포더킹 근데 월간 포더킹을 하다보면 시나리오가 모잘라요 그러면 이제 땀 식혔다가 이제 DLC 나올 때마다 하는거지 뭐 아 네 네 이거 뭐 유즈맵 없어요? 유즈맵도 누가 만들냐 있어요 그런거 있어요 있을거 같은데 충분히 음 침창미님 네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몇개 깼죠? 두개 깼죠 그거밖에 못 깼어요? 엔딩본게 두개잖아요 두개밖에 없잖아요 엔딩본게 그럼 우리 1편도 안 깰거야? 왕실... 그거? 몰라 엔딩 본건 두개야 우리 옛날에 한번 한거 두 번 옛날에 한게 두개 두 번 했잖아요 한번 실패하고 포더킹 나이트로 해서 한번 한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거 한번 실패하고 또 해가지고 엔딩 두개 봤어요 아 우리 2승 6편네요 그니까 지겨울 자격이 없다는거에요 내 말은 뭐했다고 지겨운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네요 포더킹 사올... 사올때까지 못 만들어놔요 어떻게 몸을 만들죠? 개인적으로 좀 싱글플레이 좀 해서 로아 좀 더 모으시고 게임을 안하더라도 그 집중력 유지하는 훈련이라던지 나무익기 계속 읽고 한글을 읽는 법 뭐 이런거 있잖아요 정독하는 법 지난번보다 확실히 나아졌어요 확실히 나아졌어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세명이 아직도 몰라 나 마지막에 보스 잡을때도 계속 헛소리하고 아 근데 그 뉴트로 그 삭제시키는거요 너무 좋은거 같아요 호민이형이 갈팡질팡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찾았어 떠돌이가 좀 그래요 적성찾기가 힘들어요 침창민님 섭섭해요? 안섭섭해요 왜 섭섭해요 채팅창에 침창민님 진짜 삐졌다고 섭섭하다고 막 올라오더라고 안그러는데 그거예요 그 호사가들 호사가들 이슈 만들고 싶어서 포더킹의 진심인 남자야 아 포더킹 재밌어요 호민이형 내가 봤을때는 근데 말씀하세요 먼저 호민이형 2시간 전 1시간 전부터는 제가 그걸로 버틴거 같아요 리 따르단도 하는 리 따르단 그거 아니었으면 못 버티지 않았을까 맞아 아니 그리고 이런 게임 또 있을수도 있어요 우리가 포더킹만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걸 찾아보죠 제일 포더킹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 제가 해머워치 그거 한번 단톡방에 제가 올렸잖아요 그래요? 3명 뿐만이 아니고 더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걸 해머워치 근데 사람이 또 너무 많으면 한 4명? 한 4명? 5명? 까지 된다고? 4명 5명까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하던 얘기 뭐 이어서 하면은 그 리 따르단도 개 듣기 싫었는데 그래서 참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 형이 버티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16개 쉬는 수염이 못내 아깝네요 그 시래기 꼭 해마보세요 해머워치나 아니면 진짜 초장기 진짜 글까지 읽는 거 뭔데요? 어 디비니티가 있어요 그 뭐 여기에 디비니티는 안 돼 말 개 많고 다 읽어야 되고 진짜 디비니티는 단합이 안 돼 단합이 안 돼 문제는 그게 이것처럼 재밌어요? 무슨 씬인데? 아 그 재밌게 디비니티 그게 그 TRP 그래픽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그 덕후 감성을 자극하는 설정이 좀 이렇게 있고 턴제에다가 글이 많아서 이게 좀 장벽이 있어요 글이 많아 같은 시나리오를 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얘를 죽여서 플레이해도 되고 얘를 설득해서 넘어가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목적지만 조차가 못해 재미는 확실히요? 우리도 호민이 형하고 잠깐 했는데 진짜 완전 초반에 그냥 맞배기만 딱 보고 끝내가지고 몰라 재밌는지 근데 평은 되게 좋아 명작이라는 평이 있어 근데 방송용인지는 저는 다들 의아한 그런 다음에 다 쉬는 날 한번 해보죠 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와치 해마와치? 그 지금 스팀 켜져 있죠 네 스팀에서 해마와치요? 해마와치 그래픽이 너무 2D인데요? 해마와치가 히어로즈 오브 해마와치가 있어요 히어로즈 오브 해마와치가 있어요 아 다른거요? 이게 나중에 나온거에요 뭐라고 쳐야돼? 히어로즈 오브 해마와치 히어로즈 오브 해마와치 영어로 어 재밌어보인다 우리가 이 잭간둥이에요 근데 이게 로그라이크고 이 잭간둥이 종족 잡아가지고 같이 하는거에요 이게 엔터 더 건전 같이 문제가 있어요 왜요? 이거 피지컬 게임이죠 피지컬류데 난이도 조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걸 하다보면 할 수 있을까요? 어 재밌어보이는데 재밌어보이긴 하는데 진짜 재밌어보이는데 4명인가 5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거 하다가 싸울거 같은데? 옛날에 그거 같애 성검전설 같애 하다가 싸울거 같은데 이거 뭐 이런 미니게임도 있고 토트의 매력적인 침착매님 샀어요? 아니 안 샀는데 안 할수도 있잖아 안 할수도 있잖아 같이 할만한 것도 뭐있더라 제가 찾아본게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다 재밌어보이기는 젤다 같다 옛날 젤다 같애 옛날 젤다 같애 이런거 비슷한거 저거 뭐야 다른 오락기 게임이 있었는데 뭐지? 디비니티인가? 뭐 있었는데 막 이다가 총 쏘는거 엔터 더 건전 엔터 더 건전을 말하는거 아니야 그 신들에 트라이포스인가? 오락기 게임이 있어 막 우주 우주에서 막 로보트 타고 막 애들이 툴탄 던지고 막 우주에서 그거 아니야? 섬에 막 약간 행성들을 점령해 나가는거야 모르겠어 약간 피지컬도 하고 로보트에서 미사일 쏘고 리스크 오르브 에이 레인? 저거야? 헬다이버 아니야? 아 헬다이버 맞아 그거야 형님 헬다이버 봐 헬다이버스 아니야? 맞아 맞아 그거야 헬다이버스 헐 이거 안할수도 있는데 샀어요? 네? 샀어요? 아니요 선물 해봤어요 아 선물 받았어요? 그럼 해야지 지금 지금 말하니까 바로 선물로 주시 아 좋다 쟤는 뭐 말만하면 바로 들어 그것이 셀럽인가 속보이죠? 말만하고 가만히 있으면 선물 받으면 하 아 이거? 헬다이버스 재밌어 그거 헬 헤마워치 받았어 나 해야겠는데 어 이거야? 재밌어? 이거 옛날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사람들 방송하는 분들 아 이거 성인용이구나 어 하자 헬다이버스? 아 근데 이거 좀 잔인해서 성인용인거지 이거 약간 되게 재밌게 재밌어요 이거 머리 위에 보급 떨어뜨려서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어려워 아 이거야? 개 재밌는데 어려워요 제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번 해봤는데 개 어려워요 이거 언 레일드 하세요 언 레일드 어때요? 답은 언 레일드 언 뭐? 언 레일드 레일드? 레일을 까는거에요 셋이서요? 셋이서 그래서 이렇게 기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이 레일을 까는거에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차가 레밍 아 레밍즈처럼 오 재밌겠다 이거 찜짝맨님이 지난번에 얘기한거 아니에요? 네 배돌아집가 하려고 했었어요 협동게임 협동게임 기가 막히다 좋네 유명합니다 제 카페 추천도 많이 왔고 나 이런거 잘합니다 오 좀 잘 못할거같애 재밌겠다 근데 쭈형 밑에 사실 뭐 게임을 꼭 잘해야만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4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쭈형하고 하려고 했던게 무빙아웃 아 그 이삿짐 나라는거요? 그것도 있었어요 무조건 해야죠 이거 혹시 3인용 되나? 무빙아웃 무빙아웃 이삿짐 나라는거 3명 안되겠지 안되겠지 무빙에서 잠깐만 무빙띠고 아웃 이거 4인용까지 될걸요? 무빙아웃 스펠링이 뭐에요? M O V I N G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럴 수 있죠 안나오는데 내가 스펠링을 부르나? 5가 하나에요? 5가 하나에요? 왜 하나지? 원래 하나인가? 그럼 무빙이죠 5가 두개면 무빙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빙아웃이란거에요? 아니 무브가 원래 M O V 이잖아요 아 무브가 원래 M O V 이에요? M O O는 뭐에요? 그럼 그거는 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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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하여튼 무민 그쵸? 아 아 그렇게 했죠 수확가에요 수확가 그래서 무빙아웃을 보면은 이삿짐을 서로 협동해서 나누는 겁니다 어 이거 약간 그거왔네요 그 그 있잖아요 요리 요리 아 맞아 오버쿡 오버쿡 그 회사에서 만든거일걸요? 그런가 아 그래요? 네 그런가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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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네요 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런게임은 뱉고 빠지죠 그럴 수 있죠 네 뱉고 자 그러면 좋은밤 되시구요 네 들어가십시오 좋은 주말 되시구요 네 꼭 가십시오 저는 두 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자주 이런 자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안녕 들어가세요 네 뿅 자 여러분 어 나갔어요 네 나가야 되는구나 아 저도 나가겠습니다 굿바이 뿅 네 아 저 가겠습니다 저 오늘 음 광고방송이었습니다 토요일날 토요일날 광고방송 오후 오후 몇시였지? 어 주파리 호스님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해 놓으셨죠? 잠시만요.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볼게요. 2시네요, 2시. 오늘 2시, 오후 2시. 오후 2시고.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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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1시. 생김에 잠도 안 오는데 아침 7시에 자야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자면은 오전 오전 전에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자는게 좋습니다 김구페님 감사합니다 주말이어도 자세요 햇빛을 받아야 돼요 영양제 먹으면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어 나도 좀 자자 꺼라 좀 가라 나 자게 평일에 회사가 날 충분히 하고 있어 이게 내 유흥이야 그래요 컨디션 관리를 하려면 토요일날 자는거를 맞추는게 낫겠다 그죠 토요일날 자는거를 오히려 안맞추면은 일요일날 잠이 안와가지고 또 꼬여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맞추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허락합니다 오늘은 마음껏 자고싶을 때 자는걸로 그럼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자야되기 때문에 왜냐 오늘 오후 2시에 배달알민조 광고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광고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포더킹은 침펄철 포더킹은 여기까지입니다 징징이익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